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에 거시니까요.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선생님 왜 이번 주는 박수 안 쳐주세요? 아까 쳤다가 뭐라 했어요. 또 기대했는데 또 당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소한 고민 진지한 고민 눈치 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메일 주소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리사킴님 늘 기다리는 시간이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처음 댓글 달아봅니다. 세 분 모두 감사하고요. 늘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오랜만에 응원 댓글 가져왔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반박 댓글 중심으로 가져오는데 이 방송 이제 사연을 다루는 방송은 많은 응원들을 달아주시면 그 사연을 보내주신 분한테도 큰 위로와 응원이 될 것 같으니까요. 많이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사연을 낭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알른 이 증상들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것을 무슨 병으로 진단을 내려야 할지 정신 쪽으로 진료를 받아야 할지 건강 이상 쪽으로 진료를 받아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서 사연을 보냅니다. 일단 첫 증상이 온 건 3년 전쯤이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귀에 크게 들려서 처음엔 참았지만 신경 쓰일 정도로 자주 들려 이비인후과에 들렸고 바로 대학병원에 가보라는 의사의 권유로 진료를 받으니 왼쪽 귀 안에 고막 같은 판막이 다른 사람보다 얇아서 스트레스 받거나 예민해지면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리는 박동성 이명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증상은 없었습니다. 그 후로 작년 초쯤 가슴 답답함, 숨이 크게 안 쉬어지는 느낌을 때때로 느껴 심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약간의 불편함과 걱정으로 근무지 근처의 내과에 가서 간이 신전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고혈압 판정을 받고 고혈압 약을 먹어야 한다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상생활을 해왔는데 두세 달 전쯤부터 심장이 잘 콩닥콩닥 뛰다가 쿵 하고 내려앉는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어쩔 때는 하루에 한두 번 그러다 말고 어쩔 때는 연속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날은 그런 증상이 아예 없기도 하고 버티다가 다시 동네 내과를 찾아서 큰 맘 먹고 일주일 동안 24시간 가슴에 심전도 검사기를 붙이고 생활하는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뒤의 결과는 부정맥 증상이 있긴 하지만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아무래도 좀 예민하다 보면 일반인보다 좀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는 정도의 진단을 들었습니다. 걱정할 정도가 아니라 하니까 또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 부정맥 증상이 와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다 지난 20일 하루의 벅찬 일과 후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잠이 들었다 깬 시각이 대략 오전 12시 25분쯤이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심장이 급속도로 빠르게 뛰고 숨이 안 쉬어지고 금방이라도 심장이 멎을 것처럼 공포감이 몰려와서 급하게 청심환 하나를 마셨는데도 진정이 안 되어서 119에 전화해 응급차를 타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검사를 받았지만 혈압이 높게 나온 것 빼고는 수치가 다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또 동네 병원을 가서 이러이러한 이유로 응급실을 다녀왔다고 원장님께 설명을 드리니까 아무리 봐도 맥박과 혈압은 정상이다. 불안초조약인 잔악세정을 처방해주겠다고 하셔서 그럼 제 문제는 심리적인 걸까요? 라고 여쭤보니까 그건 모르죠. 원하시면 대학병원 정밀검사를 받아보세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 검사했을 땐 다 정상이에요. 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약을 먹지 않고 버텨내는 와중에 지난 100차 집회에 갔는데 평소 1년을 넘게 집회를 참여하면서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스피커가 쿵쿵하는 소리에 또 심장에 빨리 뛰기 시작하고 평소 같으면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야 하고 넘겼던 날씨도 그 빗바로울이 되게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오히려 사람 많은 곳을 좋아하는 저였는데 옆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니 답답하게 느껴져서 점점 숨이 막혀 버티다 못해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길바닥에 앉아 15분 정도 있다가 정신을 조금 차린 후 덜덜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부모님과 집에 갔습니다. 주변 분들은 알게 모르게 받는 스트레스들이 많나 보다 그간 힘들었나 보다 하시거나 아니면 오히려 촛불 활동하는 게 너에게 독이 되는 건가 하시는데 저는 살아온 30년 세월 중 감히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고 꼽을 수 있을 정도로 현재의 제 본업도 하고 이렇게 촛불 활동도 하는 거에도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체 왜 이런 증상들이 오는지 이해도 안 될 뿐더러 억울합니다. 매주 집회에 갈 때마다 이러면 어쩌나 혹여나 회사에서도 이러면 어쩌나 이러다 더 심각한 분들처럼 아예 바깥 생활도 못하게 되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0대 끝자락 무렵에 부모님 덕분에 촛불 행동을 알게 되었고 그냥 참여가 아니라 깊숙하게 활동하게 되다 보니 많은 좋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나를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난 이분들에게 지금 내 모든 사랑을 퍼주는데 이분들은 아니었으면 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지? 조금이라도 실수해서 이분들이 나한테 실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매일 매순간 가슴 한켠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역할을 무조건적으로 벅차더라도 잘 해내야 할 것 같고 잘 해내고 싶고 쉬어야 할 땐 그냥 쉬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없는 단체 사진 제가 없는 뒷풀이 자리 이런 모습을 보면 저의 존재감이 없어질까 봐 무섭고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 된 건가 하고 불안에 휩싸입니다. 주변에서 잘하고 있다, 최고다, 이쁘다, 착하다 칭찬을 해주셔도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그 칭찬들을 믿지 못하고 그냥 예의상 해주시는 말일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제가 너무 싫고 저를 예뻐해 주시는 분들에게 무척 죄송합니다. 괜히 함께 열심히 활동하는 분에게 열등감도 생기고요. 상대방이 평소와 좀 다르면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으신가? 무슨 일이 있으신가? 하고 넘기면 될 걸 나한테 혹시 실망하신 게 있나? 나한테 화나신 게 있나? 하고 무조건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안몽도 자주 커요. 또 다른 스트레스로는 토요일 촛불 활동을 하다가 평일에 본업을 할 때면 마치 행복이 가득 찬 나라에 살다가 꿈을 깬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업을 때려치우고 싶다는 스트레스도 받을 때가 많죠.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의 주 원인이 제 스스로가 촛불을 너무 아껴서 그 속에서의 관계들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인 것 같은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촛불을 하기 전 세월을 버텨내온 스트레스와 걱정, 불안의 강도가 더 센데 왜 지금 심장이 빨리 뛰고 이유 없이 긴장하는 이런 공황장애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런 증상들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수시로 눈물이 나기도 하고 건강적인 이유에서 오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시간과 돈이 들더라도 대학병원에서 심장 쪽 정밀검사를 받아 봐야 하는지 아니면 정신과 진료를 받아 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병인 등 꼭 이겨내서 촛불 행동과 동지 분들과 평생 함께 하고 싶습니다. 사연 들어주시는 김태용 소장님, 신성우 선생님, 김지선 대표님 감사합니다. 하고 글을 마쳤어요. 최근에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찾아오셨나 봐요. 그런데 일단 공황장애로 진단을 받거나 진료를 받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증상 자체가 찾아보니까 공황장애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리하시느라 또 고생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여기 지금 사연으로 소개하지 않은 내용들이 좀 더 있어가지고 그거는 선생님들만 같이 읽어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신성민 선생님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아, 그런가요? 네. 우선 이제 신경정신과나 정신의학과 쪽에는 방문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계속 이유를 계속 찾고 있고 어쩌면 그 이유가 맞을 수도 있겠다. 심리적인 이유가 원인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워낙에 이제 공황발작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들은 그날 겪었던 일 중에 되게 일부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공황발작을 하게 되면 제일 무서운 게 죽을 것 같은 공포도 있지만 여기서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건 이런 걸 것 같아요. 내가 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혹은 지금 아무도 나를 못 도와주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에서 이런 발작을 했을 때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감이 있어서 결국에는 밖에 안 나간다거나 누굴 안 만난다거나 이런 정도까지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밖에들 다 못 나오시는 거구나. 공황장애가. 네, 맞아요.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딱 생기면 그러니까 공황발작을 한 번 경험하게 되면 내가 통제 못할 때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질까 봐 그 겁이 진짜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사람들이 죽지는 않는데 뭐 이렇게 말해줘도 아, 그거는 알겠어. 죽지는 않는구나. 그건 이제 내가 할 수 있겠어. 근데 겁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다 있을 때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때 마침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지? 이 고민 때문에 사회생활을 점점 줄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정말로 이제 기피현상을 보이는 공황장애까지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있고 공황발작이 있는 건가요? 네, 맞아요. 발작은 증상이 드러난 거고 공황발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단 기준으로 가면 한 13가지 정도의 증상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4가지 많이들 얘기하는 게 가슴 압박감이라든지 아니면 막 땀이 막 난다든지 갑자기 추워진다든지 그리고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거나 아니면 내가 이러다가 미쳐버리는 거 아닐까? 내가 정신이 어떻게 돼버리는 거 아닐까? 이런 겁을 먹거나 아니면 뭐 구토할 것 같은 느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4가지 정도만 있으면 공황발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장애까지 가려면 공황발작이 있고 난 후에 이런 발작이 한 번 더 있거나 1개월 이상의 이런 발작이 있을까 봐 걱정을 계속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조금 더 부가적으로 붙어야 장애까지 좀 진단이 되어서 현재는 뭐 찾아보면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병원에 다녀오신 건 아니니까 공황발작인 것 같긴 해요. 증상은 느낀 건 맞는 것 같고 맞아요. 우리 선생님이도 분석할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전형적인 공황발작 증세인 것 같고 또 지금 거의 공황장애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피해가 되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혹여나 회사에서도 이러면 어쩌냐 아예 바깥 생활도 못하게 되면 어쩌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그 정도까지 지금 심각해진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오다가 더 빈번해지면서 그래서 대략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이 갔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당연히 현재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닐 거란 말이죠. 이분도 자기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행복한 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의 원인이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과거의 원인을 본인이 분석을 했어요. 있었던 일을 조금 더 인연을 해주셨죠. 오늘 이제 방송이 나가진 않았지만 네. 있었어요. 그래서 분석을 하면서 이 결론이 뭐냐 하면 이분이 잘 분석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생긴 문제예요 이게. 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왜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럴지 이런 얘기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쁜 사람을 만났다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이 아닐 경우 보통 친밀한 관계는 아니고 사업적 관계 비즈니스 관계 이런 정도로 피상적 관계라고도 하죠. 그런 관계를 맺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선 기대가 별로 없어요. 상대에 대한 기대가. 상대방이 나를 좋게 봐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긴 하겠지만 강도가 세지 않아. 그런데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상대방이 중요해지면 거기에 따른 기대가 높아지거든요. 나를 좋게 평가해줬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나 혹시 버리면 안 돼. 내가 사랑하는 만큼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해줘야 돼. 라는 요구가 생겨요. 그래서 보통 멀쩡하게 사회생활 잘하던 사람이 연애만 하면 연애관계에서 생난리를 치우고 그러잖아요. 안가워지면. 그건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너무 중요한 관계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갖고 있던 욕망이 다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분이 그런 욕망이 있었겠죠. 있었겠는데 그냥 피상적 관계에서는 그게 잘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괜찮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그게 막 나오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과거의 증상까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분이 표현한 걸 보면 이분들 정말 놓치고 싶지 않다. 이분들 정말 좋다라는 감정이 있는데 이건 좋죠. 이런 감정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건데 뭐 살면서 이런 사람 많이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그래서 동시에 어떤 욕망이 자기를 괴롭히냐면 또 어떤 면에서는 걱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욕망이 초래하는. 이 사람들은 나를 안 좋아하면 어떡하지. 난 이 사람들한테 사랑을 다 퍼부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나한테 사랑을 안 주면 난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완전히 뭐 세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실수해서 이분들이 나한테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심해지는 거야. 동시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좋지 않았으면 그렇게까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이런 걱정을 안 했겠죠. 별로. 그런데 너무 마음에 들다 보니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떡해요.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을 통해서 내 문제가 드러났다고 보면 되죠. 이제 마주한 거다. 네. 이분은 아마 연애를 했어도 이랬을 거예요. 분명히. 연애도 이런 식으로 했을 거라고. 네. 그런 사연들도 좀 있습니다. 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조건 이런 게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사랑을 갈구하고 갈구하고 못 받을 걸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버림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고 본인 문제가 과거에 없었던 게 아니고 좀 가까운 관계가 형성될 때는 나타났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가 촛불에 와서 좋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게 더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니까 기분의 문제는 결국 그거예요. 사랑받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 흔히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지만 어렸을 때는 사랑받기가 중요하지만 성인이 되면 그걸 졸업하고 사랑을 하는 인간이 돼야 되는데 이분은 여전히 사랑받기에 연연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못 받는 걸 너무 무서워하고 버림받는 걸 무서워하고 그 결과 자존감도 낫죠.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도 낫고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 시선에도 민감해지고요. 자 그러면 결국 이 현재의 이분이 이제 생각하는 이런 문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시작됐을 수도 있고요. 아주 청소년기 때부터 시작됐을 수도 있고 어쨌든 사연을 봤을 때는 청년기 때 갑자기 시작된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런 예측이 들어요. 더 전에 있었을 것이다. 이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어떤 부분들을 좀 돌아보시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가족관계 다 돌아봐야 돼요. 다 돌아봐야 돼요. 관계랑 관계를 다 인생사를 돌아봐야 돼요. 관계랑 관계를 다 돌아봐야 되는 거죠. 아니 왜냐하면 이분이 지금 좋기 때문에 상태가 지금을 검토할 게 별로 없어요. 지금 현황 지금 현황에서는 대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 정도는 교육이 되고 그걸 좀 받아들여서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걸 치고가 안 돼요. 이미 문제가 심각하게 몸속에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추적해서 해결하려면 과거에 좀 들어가야 돼요.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왜 이런 증상을 겪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억울해 죽겠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너무 좋은 사람들 만나서 잘 지내고 왜 이러냐 억울해 죽겠다 이해가 안 돼서 억울한 거죠.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죠.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회피하고 싶은 사람도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심장에 문제가 있을 거야. 이런 쪽으로. 이게 또 회피이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도 검사 받아 봐야 되는데 저는 심리적인 문제가 훨씬 더 클 것 같아요. 보낸 사연만 봐도 이미 여기 병원에서는 정상이라고 얘기를 하신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이분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다라는 열망이 강한데 그 방법이 잘못됐어요. 관계를 망치고 싶지 않을 때는 버림받는 걸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사랑 못 받는 걸 두려워하고 그래서 노심초사하고 이런 관계가 망쳐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사실 그러한 어떤 건전한 목표가 있다면 오히려 자기 문제를 확실히 돌아보고 사람을 대하는 어떤 태도, 입장 거기서 촉발되는 감정 이런 거를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회피하는 건 금물이고 지금은 정면 대응을 해야 될 때고 풀어야 될 때가 온 거다. 촛불 덕분에.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좋은 기회를 얻으셨네요. 저는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상담 효과가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네요. 조건이 좋네. 현자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 예우가 좋다고 보통 그러죠. 아주 좋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관계도 양이 있고 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이 좋은 관계를 지금 경험하면서 관계에 대한 질에 되게 이 질을 좋은 관계를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게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다 보면 이루지 못할 꿈을 꿀 때가 있어요. 이루지 못할 꿈? 네. 완벽하게 나는 이 사람들과 영원할 거다. 물론 그렇게 될 확률은 높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것만 딱 갖고 이거를 절대 안 되라고 너무 맹목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 상처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되게 사랑해야 돼? 동시에 나도 저 사람한테 이만큼은 해야 되라는 게 동시에 막 작동되면 이 사이가 좀 불확실하거나 혹은 우리 사이가 조금 단단하지 않은 것 같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조금 덜 좋아하는 것 같거나 이런 사인들에 되게 목매게 되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스트레스가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함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면 욕하고 발로 차고 됐다 이러고 가면 되는데 이런 나의 불안을 일으키는 사람이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데 나를 불안하게 하는 사람도 같은 사람이다. 이거 진짜 진태양란에 빠진 거거든요. 그 안에서 혼자 처리하는 게 너무 어렵죠. 그러면 이제 몸으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발작 증상 같은 거죠. 그래서 뭐 병이 날 수도 있고 막 시름시름 앓을 수도 있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선생님 말씀처럼 그냥 어떻게 보면 아 이 사람 되게 좋기는 한데 그걸 부인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완벽히 마음에 안 들 수 있지. 그리고 나도 가끔 100번 다 나와야 되지만 하루 빠질 수도 있지. 그러니까 꼭 빠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조금 유연하게 그럴 수 있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 이거를 좀 견딜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 생각들을.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조차도 지금 완전히 통제가 안 돼요. 지금 완전히 이렇게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올라오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런 불확실한 관계에 대해서 긴장감을 그냥 내맡기고 오히려 그냥 맡겨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맡겨보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도 별일 안 일어나는구나. 이거를 느끼면 더 훨씬 사랑하기가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제 이런 친구들의 특성이 자기를 다 보여주면 막 저 사람이 떠나고 막 그런 거잖아.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잖아요. 그게 낮은 잔용감이죠. 나는 사실 별 볼일 없는 인간이고 사람들이 정체를 알면 싫어할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이 패턴은 못 바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분이랑 아는 사이인데 자세한 사연들을 좀 압니다. 주로 이제 저한테 이걸 알게 되시면 저한테 실망할 거예요. 이런 문자를 보내요. 그래서 자기를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을 봐가지고 자기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기 좀 어려웠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서 나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너 안 봤는데 라고 했었거든요. 이런 대응은 별로죠? 아니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대응이 좀 불안감을 가져가질 않나요? 그래도 잘 굴러가는 거. 그렇게 대응으로도 괜찮고 또는 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냐. 나쁜 사람으로 볼 거에 대한 걱정을 왜 하는 거냐. 질문을 또 해줘야 되는 거구나. 그런 걸 물어보면서 본인이 생각하게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차라리 거기에 빠뜨려도 돼요. 그럼 너가 제일 들키기 싫은 거 다 들켰어. 그럼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일부러 상상을 시키기도 해요. 상담에서는 그런 장면을 상상해서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가다 보면 모순이 꼭 나오거든요.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것도 있는데 진짜 다행인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사연자분의 주변에 지금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이 자존감이 관계에 대한 자기의 기능에 자존감이 되게 낮으면 어떤 일들을 벌이게 되냐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거죠. 내가 걱정했던 그분을 딱 알아채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보통 너한테 부정적 얘기하거나 나한테 계속 나쁜 얘기를 하거나 너는 못 돼. 너는 이거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느 순간 어떤 생각에 빠지기도 하냐면 와 나를 진짜로 알아보네. 그러면 호감을 느껴요? 그 사람한테 맹목적으로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아 그럴 수 있어. 그래서 그 부정적인 거에 완전히 해서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알아봤어. 그 불안이 얼마나 높으면 내가 숨기고 싶어하는 거를 딱 알아본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알아봤다고 착각하고 생각할 수 있을까. 되게 마음 아픈 건데 마음이 아프기보다는 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진짜 그 꾸밈이 없고 정말 바닥만 보여줄 거예요. 진짜로 바닥만 이 언니는 날 알아. 이 언니는 나를 아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더 막 대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힘들어가지고 제가 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 받아주는 언니가 있으면 사실은 그 사람은 아마 믿으면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했는데도 관계가 나한테 나를 완전히 내쳐내지 않네 이 경험들을 조금 반복적으로 해서 믿음을 좀 올리는 경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이 친구가 겪은 거예요. 자기의 부족한 면을 봤는데 사람들이 안 떠나 좋은 사람들 확인을 한 거죠. 그런데 확인을 할수록 불안감이 더 커졌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렵다. 칭찬을 해줘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과거의 상처 아픔 때문에 믿지 못한다. 예의상해준 말일 거야.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다행히도 장점은 뭐냐면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의상하시는 거잖아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은 아니야. 여러 번 확인을 해줘. 한 4번 정도에서 다섯 번 정도 말해주면 그때는 인정을 하더라고요. 자기 그 칭찬을 받고 싶었던 것 같다. 이렇게 굉장히 상태는 좋은 상태예요. 이 발작 상태가 일어나면서 확 지금 굉장히 다운돼 있어요. 불안해하고 그리고 이 불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정말 실제로 나를 어떻게 볼 건가에 대한 불안감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증세를 겪고 한 주 촛불 쉬어야 되는데 촛불에 못 나오면 자기가 뒤처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사랑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만큼 겁도 많은 거죠. 사랑을 잃을까 봐. 그런 경험들도 많았던 것 같고요. 책을 한번 권하면 가짜 사랑 권하는 사회가 딱 좋을 것 같은 아 그래요? 근데 제가 또 궁금한 게 이 친구가 또 부모님 관계가 나쁘지가 않거든요. 매일매일 같이 촛불에 나오세요? 매일매일 촛불 끝나면 뒤풀이도 같이 하고 술도 매일 먹고 그리고 잘 이렇게 챙겨준다라기보다는 친구 같은 관계예요. 엄마 아빠랑 다 그런데 왜 이런 불안감이 그건 몰라요. 모르셔요. 겉으로 그런지 더 파고들면 더 파고들어야겠구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러잖아요. 너희 부모 정도면 양반이야. 우리 부모는 더한 인간들이야. 하지만 그 아이는 또 그 사람은 그 부모 밑에서의 상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주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도 사회적 평판이 좋아. 그러면 더 힘들어하죠. 오히려 힘들어하죠.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죠. 마주 보기 어렵죠. 자기가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하거나 인정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느끼면서 다 책임을 자기한테 돌릴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게 부모님과의 어린 시절 관계에서 형성됐는지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그 이후 청소년기에 또 어떻게 무슨 사건들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과거를 한번 짚어보면서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가짜 사람 권한 사회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가능하다면 부모님들이 그렇게 좋으신 분들이라면 상담을 받겠다 그랬을 때 지원해 주실 가능성이 높잖아요. 또 상담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실 가능성이 높고 그걸 잘 활용하셔서 상담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도 부모님의 인하 응급실 갈 때도 아버지가 같이 가고 그리고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구나라고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병원이랑 이런 거 예약하고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관계에서 사실 의심되는 게 저는 그 겉에서 봤으니까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죠. 부모님도 괜찮은데 왜 그럴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불안감을 더 할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들이 오히려 무의식적으로 뭔가 있다면 생각을 더 이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말일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거 좀 조심을 해야 되겠군요. 예를 들면 부모님하고 되게 좋아야 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갖고 있는 높은 기준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되게 말하고 싶었던 것들도 부모한테 어떻게 되들어 하고 눌렀을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부모님 역시도 딸한테 어떻게 이런 말을 해야 하고 눌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은 가까운 관계에서는 대체로 좀 나쁘게 얘기하면 저자세 맞춰주는 식으로 행동이 알카수이 높아요.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그랬을 수 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타인들 애인 가까운 사람들 그리고 만약 기질적으로 좀 불안감이 높으면 민감성이 높으면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나눌 때 그냥 저 사람은 별거 없는데 뭔가 지금 왜 그러지 의문을 자꾸 품게 되잖아요. 그럼 그런 불안을 좀 다스리기 위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우리가 안심 추구를 이제 한다. 안심되는 느낌을 갖고 싶어가지고 예를 들면 저 사람이 하는 거를 좀 너무 들어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아까 말한 거랑 비슷해요. 내가 지금 불안한 상태를 그냥 너무 툭 던지거나 내 문제를 너무 툭 던지 그러면서 안심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손 더러울까 봐 계속 손 씻는 행동이랑 비슷하게 관계에서 불안한 느낌을 너무 내가 견디기 힘들어서 나 힘들다고 툭 던지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원하는 걸 그냥 들어주거나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완전 이용되고 있는 것도 뻔히 아는데도 계속 그렇게 오케이 해주는 행동들을 하기 쉬워요. 이 사연 보낸 것도 혹시 맹구님께서 보내라고 하셨으면 오케이 바로 하셨던 것도 그렇죠 그 행동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이 촛불 행동 사람들하고 얼마나 이 관계를 잘 유지하고 싶은지 그 마음은 저도 정말 많이 느껴져서 이렇게 좀 좋은 사람들 옆에 있을 때 상담 받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덕보기에 화목해 보여도 뭐 들여다보면 안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화목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윤석열이 버림받는 공포가 엄청 심하면 김건희한테 퇴근 맞춰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겉으로는 뭐 그래 보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주변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파고들어서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긴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들을 봤을 때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당 확실한 거는 사랑받는 거에 대한 집착이 아직 강해요. 그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이제 이유를 찾아내서 해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공항 발작 했을 때 그것만 좀 더 추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발작은 사실 15분 넘지 않는다. 이렇게 외워라 외워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증상이 15분 넘지 않는다. 가장 사실 공포스러운 건 이렇게 하다가 심장이 터지거나 숨을 못 쉬면 내가 죽는 거 아닐까 하는 공포감이 사실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숨을 어떻게 쉬었었더라? 갑자기 그걸 까먹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어떤 느낌을 우리가 상상하면 되냐면 우리 착각해가지고 옆에 뭐가 쑥 지나가는데 나 때리는 줄 알고 깜짝 놀랄 때 있죠.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15분 동안 이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정말 환장할 노릇이거든요. 그 정도의 공포감을 느끼는 게 공항 발작이에요. 그냥 어떻게 참아보면 안 돼? 숨 쉬어보면 안 돼? 정말 정말 당하는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어려운데요. 우선 공항 발작에서는 이 긴장감이 신체적으로 15분 이상 지속되질 않아요. 분명히 이완이 되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죽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좀 중요하고 그리고 굿바이 공황장애라는 책이 좀 있는데 거기를 좀 참고해보면 이 공항 발작이 왜 생길까를 내가 미리 이해하고 있는 게 조금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뇌 너무 생물학적인 설명이긴 한데 도움은 돼요. 뇌가 지금 되게 위험 순간이라고 착각 오작동을 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빨리 도망가라고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을 막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작동을 하는 건데 아 오작동일 뿐이구나 내가 지금 죽는 신호는 아니구나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거 이게 좀 도움이 되고 실제로 약 같은 거는 지금 좀 많이 불안하고 아직까지 심장 두근거림이 좀 남아있으면 조금 복용하는 거는 괜찮아요. 잔악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전달물질 중에 우리를 좀 진정시키고 이렇게 막 흥분됐을 때 조금 안심시키고 이렇게 하는 자체적인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 그거를 조금 올려주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내가 원래 있는 갖고 있는 진정기능을 조금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약 먹는 거에 대해서도 우선 당분간은 좀 너무 거부감 많이 안 느끼셨으면 좋겠고 필요시에 드시면 괜찮겠다 싶어요. 그리고 이제 관계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잖아요. 저 사람 나 때문에 화났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동적으로 지금 들 텐데 들리는 것 같아. 맨날 들었던 얘기가 저는 왜 그럴까 몇 가지 예시를 들어줄게요. 이런 생각이면 이거 좀 외워야 돼요. 본인이 외워서 내가 그런 생각이 들면 이건가 하고 매칭시켜서 조금 공부 학습지 하듯이 매칭시키면 아 이거네 하면 그건 땡 그건 땡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거다. 예를 들면 나는 항상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 너는 꼭 항상 이렇게 해야 돼. 100%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들하고 연관되어 있을 때 그리고 아 망했다. 아 망했다. 하나 뭐 잘못했는데 이제 완전 끝났어. 이거는 완전 끝이야. 이런 생각 드는 거 이거 땡이다. 그리고 아 거봐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생각했던 내가 생각했던 요만한 아까 뭐 집단주의 얘기할 때도 나왔을 것 같은데 요만한 생각도 어떤 사람을 보고서는 아 그게 맞아. 그거 맞아. 내가 원하는 것만 보려고 했을 때 그런 거 안 된다. 그리고 아 무슨 행동마다 다 나하고 연관시키는 거 아 저 사람 찡그렀네 나 때문인가 이거 땡 이거 땡 그럴 일 잘 없다 살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자주 듣는데 제가 이렇게 약간 자의식 과잉 아니네 세상이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야 모든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관심이 높지 않아 라고 하는데 별로 도우면 안 되겠죠? 저는 얘기해줘요. 이런 얘기 해주고 사례를 어떤 걸 얘기해 주냐면 옛날에 어떤 사진에 보면은 마스크를 가짜로 그림을 그리고 마트에 갔는데 코로나 때 외국 사진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 마스크를 그리고 그렇게 다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괜찮다. 이거 한번 해보자. 저는 이거 맨날 생각해요. 그런 거 잠깐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 그래 그래도 되지 우리 딸 같은 경우에 엄마 이러고 나가면 안 되지 않을까 야 너 그 마스크 사진을 생각해봐 이렇게 하면 아 그냥 나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거 말해주기도 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다 내 책임이야. 책임감 높은 친구들이 발짝 좀 동암 발짝 많이 생겨요. 이거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지나가다가 압정을 봤어요. 그 압정을 내가 안 주웠어요. 근데 뒤에 오는 사람이 그거 찔었대요. 그러면 찔렸대요. 그러면 그거의 잘못은 그 사람이 부주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압정을 흘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근데 내가 압정을 안 주워서야 라고 100% 가져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 내 책임이다. 너무 클 때 이런 거 땡이다. 그리고 예를 들면 너무 의미부여하는 거 이 정도로 다 땡이면 지금 생각을 못하겠는데 지금 어 괜찮아. 그럼 다 땡이에요. 그럼 빼세요. 다 땡이니까 어 그냥 이때는 아 MBTI로 치면 S 있죠. S 보이는 것만 하는 거 보이는 것만 생각하는 거 그거는 이제 생각이 아니라 관찰이죠. 지각하는 거 여기까지만 하고 생각을 너무 발전시키지 마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의미 없는 것들이 많다. 그래서 너무 의미부여하는 것도 지금은 별로 도움은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관계에서 중요한 시간에 그렇게가 적당할 때 의미도 챙기고 관계도 챙기고 하면 되죠. 이게 공황장애라고 이제 생각이 들면 더 불안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나요? 내가 아 이런 병을 앓고 있어. 이게 인정해야 사실 인정을 해야 거기 상태에서 자기를 받아들이고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성격 이런 상태인 경우에는 아 나 공황장애인가 봐 잠깐 기침을 하다가 어 공황장애인가 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거 차이를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이 공황장애를 인정하고 알아보는 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건지 남의 시선을 위해서 이걸 공부하고 있는지를 조금 구분을 해서 나를 위해서 공부하고 나를 위해서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남의 시선을 의식한 공황 예를 들면 원래는 공황장애를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공황장애는 초반에 교육부터 시켜요. 공황장애가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렇게 발작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교육하고 연습하는 게 필수적으로 상담해서 들어가는데 본인에게 도움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약간 이거는 좀 과학력이긴 한데 무기로 쓰거나 그러니까 나를 배려해라 이렇게 하거나 그런 친구들 잘 없는데 자주 있었어요. 그러면 좀 주변인이 떠나니까 본인이 그래도 되는데 다 해도 되는데 주변인이 떠나잖아요. 결국에 나한테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해하는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또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떠날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그렇게 이용을 못할 성격인 것 같고요. 이런 친구들을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있는 친구들을 대하는 태도 저는 그걸 배우고 싶은데 제 주변에 어쩌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좀 몇 차례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때문에 발작이 오나 이런 생각이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제가 대화법 자체가 공감 중심보다는 질문하고 몰아세우는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아픈 것 같은데 뭐가 불안한데 그건 왜 불안한 건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되게 공격적이라고 느끼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저한테 사랑을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옆에 있으면 왜 이렇게 상태가 다들 악화되는지 모르겠어요. 저 때문에 아닌가요? 제 옆에 있으면 뭔가 다 악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고민이기도 했어요. 제 말하는 습성이나 습관이 이런 증상이나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불안감을 자극을 하나? 좀 다정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것도 본인 때문에 아니에요. 자의식 광인 아니에요? 자의식 광인죠? 고맙습니다. 이런 게 영향을 주죠. 그런데 이런 성격에 있을 수 있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일정한 영향은 주는데 근본적으로는 못 바꿔요. 그거 가지고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악화를 시키는데 결정적인 유인이 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한결 마음으로 아주 심한 짓을 한번 모르겠지만 괴롭히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만약에 주변의 관계를 좀 활용한다 이 공황발작을 조금 다루기 위해서 이러면 차라리 오히려 이런 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언니 이번 주에 내가 나가는데 혹시 내가 발작이 오면 나를 부축해줘 혹은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 가방 약이 있는데 그걸 나한테 좀 전해줘 이렇게 좀 안전기지를 마련하는 거 그래서 내가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일까? 찾고 이런 것들은 좀 활용해볼 수 있어요. 관계에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봉투 봉투 봉투? 네. 무슨 봉투? 많이 봤죠? 봉투 하죠. 그게 가장 좀 좋대요. 바로 그냥 봉투를 대고 뭐 이런 봉투죠. 감자튀김 봉투 같은 거 대고 두 번 들이마시고 후 해서 내 숨을 내가 밟은 셈을 숨을 내가 마시는 거 두 번을 이렇게 한 번 한 번 하고 그걸 더 깊이 실어하는 거예요. 급하게 이렇게 실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번 쉬고 후 이렇게 해서 내 숨을 들이마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심호흡에 집중을 해가지고 안정화 집중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산화탄소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많이 집어넣어라? 그게 과호흡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안 온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증상들이 드러나면서 심장검사를 받아야 될지 원래 이제 고민은 이거였습니다. 심장검사를 받아야 될지 아니면 상담을 받는 게 좋을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두 선생님 다 상담을 받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좋은 조건 좋은 공동체 또 믿어주는 사람들 그리고 지지해주는 부모님 관계 이런 것들이 아직 많이 형상돼 있고 자기 문제를 잘 자각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네. 지금 깨달은 게 다행이다. 좋다.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왜 이제 이렇게 아파 이렇게 좋은 날 이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빨리 깨어진 게 다행이다. 어차피 터질 문제였어요. 언젠가는 터질 문제인데 다행히도 좋은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터졌다는 거는 큰 지지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이런 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진짜 이상하게 볼까 봐예요. 그것 때문에 더 숨기게 되고 그러면서 더 악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변 분들이 물어봐주고 이해해주고 다 배려해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런 증상들이 공황 발작 이런 증상들이 진짜 많아요. 이게 불안에서 오는 거죠? 원인 자체는? 본질은 저는 대인관계 문제라고 봐요. 대인관계? 대인관계가 안정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죠. 거기서 오는 게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인간관계가 깊이 잘 지내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런 증상들이 나올 수 없는데 삶의 불안도 높아졌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이렇게 자각하는 부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각을 못하고 갑자기 맞이하잖아요. 원인도 모르고 그래서 정말로 심장검사 받으러 대학병원 간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흔하게 흔하게 지금 사회가 만든 또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금방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천천히 아니요. 너무 좋은 거를 100%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그냥 이 상태로 살아가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산다. 이렇게 대충 산다. 이런 마음을 높이면 이미 잘 살고 계실 겁니다. 이 비슷한 경험들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 사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읽다가 듣다가 내 얘기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비슷한 내용도 괜찮으니까 사연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자의 또 사연들이 다른 점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후기와 댓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에 가시니까요. 김태영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소 신성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영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셨던 우리 남이 방송이 사연 접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마지막으로 이 사연을 다루는 분석하는 시간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쉬운 마음이 드시겠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약간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 혹시 사연을 보냈는데 안 됐다 이러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다른 이런 방송 일부에서도 많이 다뤘던 내용이거나 이전에 같이 얘기했던 내용이거나 혹은 고민 상담이라기보다는 이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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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하는 다양하게 왔었군요. 사연들이 연기를 내셔서 사연을 보내주셨던 많은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큰 위로가 많은 분들한테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방송은 마지막으로 지난주 사연 보내주신 분의 후기와 그리고 남아있는 사연 하나로 다뤄볼 건데요. 그 전에 댓글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수흐님 좋은 방송 항상 감사합니다. 유튜브의 순기능 방송이에요. 네. 좋은 방송이지만 마지막 방송이 되었습니다. 댓글 남겨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스타부스트님 저 증상들 딱 제 증상이고요. 검사 결과는 갑상선 항진증이었습니다. 네. 지난번에 사연 주신 분이 공황장애 공황발작을 겪으신 분의 얘기였거든요. 근데 진짜 조회수가 엄청 높았어요. 높은 거 보니까 비슷한 증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분은 이제 아마 몸에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이제 밝혀진 것 같은데요. 피검사로 아마 봤을 텐데 그러니까 나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몸이 아픈 게 나온 건가 아니면 마음이 아픈 게 차라리 나온 건가 막 이런 공의를 들더라고요. 이거 사연 보내준 친구도 지금 건강검진 신청했어요. 심전도 검사도 하고 실제로 건강에 무리가 있을까 봐 뭐 그런 것도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 어쨌든 몸도 마음도 다 건강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갑상선 관련한 질환들은 저희가 우울이나 이런 친구들 왔을 때도 첫 번째로 우선 해보는 검사 한번 해봐라. 왜요? 이유를 전혀 없을 때 갑상선 호르몬이 정말로 많은 영향을 미쳐가지고 갑상선 저하증인 우리 아는 선생님도 뵌 적이 있었는데 정말 해맑고 정말 긍정적 에너지 뽑는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몇 달간 안 보이더라고요. 몇 달 지나갖고 만났는데 정말 막 울고 나타난 거예요. 근데 진짜 용기 내서 나온 거였는데 갑상선 저하증이었대요. 근데 갑자기 진짜로 그냥 자기도 아무 영문을 몰라요. 그냥 갑자기 그냥 천변을 걸으면 뛰어들고 싶고 어머 진짜? 세상에 아무것도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고 너무너무 슬펐다. 도대체 왜 이러냐 이유를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막 고민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끌려서 병원에 간 거예요. 갔더니 피검사하고 했더니 갑상선 저하증 그래가지고 약을 먹으면서 훨씬 좋아지시게 하셨는데 이유를 정확히 아는 거 되게 중요해요. 네 맞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에도 마음 건강도 체크하고 몸 건강도 실제로 체크하는 거 필요한 거 같아요. 맞아 맞아. 심장이 빨리 뛰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꼭 심리적인 부분만 있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음 리사킴님 매번 볼 때마다 사연자님들의 얘기를 들으면 눈물이 나요. 전 그래도 평범하게 살아왔는데 말입니다. 제가 사연을 들으며 눈물 짓고 있으면 제 딸아이가 또 남이 봐? 그러네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 해외살이 하다 보니까 가슴에 맺히는 서론 같은 게 있나 봐요. 다음에는 저도 사연 올려볼까요? 배부른 투정일 수도 있는데 이민자로 사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항상 감사드려요. 사연을 보내주셨으면 좋았을걸. 그런데 이게 이민자분들이 흔히 느끼는 향수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병의 정체는 뭔가요? 전 외로움이 크다고 봐요. 외로움? 거기에서 소속되지 못하는 느끼는 거거든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뿌리가 있는 곳이. 그게 근데 인간이 당연히 느끼는 그런 향수인가요? 그게 한국 사람이 유독 더 강하게 느낀다고 봐야죠. 우리성이 강하니까. 오랫동안 또 여기 이 땅에 터전을 잡고 자라오는 그런 당군 할아버지의 자손으로서 느끼는 그런 향수병이겠죠. 왜냐하면 미국도 이민자의 나라인데 그닥 뭐 자기 나라에 대한 뭐 이렇게 그리움? 이런 것들은 거의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유독 더 강하죠. 강하게 느끼는 거군요. 그래서 아마 서러움과 당연히 이민 가셔서 사실은 그 과정 정착하면서 지내면서 느끼셨던 그 향수들이 좀 있으실 텐데 그것도 이제 단어가 서러움이었어요. 그리움이 아니라 서러움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타지에서 살면 어렵고 서러운 일들이 좀 생길 수 있는 너무 재밌는 게 우리 독일 촉불행동에 이승현 대표님이라고 있거든요. 독일에서 한 30몇 년 사셨어요. 근데 독일에 딱 가자마자 아 난 독일에서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야. 독일 사람들이랑 너무 그 관계를 맺는 방식이나 이런 게 너무 전혀 다 달라서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호의를 베풀어가지고 막 집에도 재워주고 막 그랬나 봐요. 이제 바이크 호시 없는 상황이 생겨가지고 너무 고맙잖아요. 근데 집에 가면은 이렇게 잘 따스하게 대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또 느낌은 아니라는 거예요. 집을 빌려준 거지. 근데 그게 나중엔 본질적으로 어떤 느낌이었냐면 어려운 사람에게 시혜를 베푸는 그런 인식들이 독일인들한테 되게 많이 만연해 있대요. 독일 민족이 갖고 있는 또 그런 특성인가 봐요. 자기들이 강대국이었고 어려운 이민자들 다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독일이 유럽에서 제일 부자였으니까. 그런 게 은연 중에 배어있어서 그분들이 아기를 갖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은 가난한 동아시아 아시아의 나라에서 온 사람이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챙겨줘야 돼. 기분이 나쁜 거죠. 무월지. 그렇죠. 그런 거를 딱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맙긴 하지만. 진짜 나라마다 그게 달라서 느끼는 그 서러움. 그분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제 다름의 차이죠. 오래된 문화에서 오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랑 살아야 돼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 우리를 만들어야 돼. 그 나라도 가족같이 이렇게 만드는 거. 네. 우리 사연 보내주시지 못했지만 비슷한 경험은 앞에 고립감이나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눴으니까 그런 방송 또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사연 후기랑 추가로 궁금한 거 보내주셨어요. 그 얘기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영 소장님, 신성미 선생님. 두 분께서 풀어주신 이야기들 너무 잘 들었고 공감되는 내용도 새로 알게 된 내용도 많았습니다. 저에게 너무 큰 도움을 주신 것 같아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보낸 사연 내용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저의 심리적 문제들 중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 미처 못 적은 부분이 생각나서요. 이렇게 추가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바쁘실 텐데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건 아니고요. 돈과 관련해서 되게 예민합니다. 돈 때문에 열등감이 생길 때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하나의 경험을 이야기 드리자면 학창시절 스승의 날이었어요. 저도 많이 좋아하는 선생님인데 친한 친구의 부모님은 돈이 많아서 선생님께 명품 넥타이와 와인 같은 걸 선물로 드렸지만 저는 고작 빵과 편지가 다인 거를 많이 속상해했죠. 선생님이 좋은 선물을 준 친구만 더 좋아해 주시면 어떡하지? 하면서요. 그런 식으로 자잘하게 돈으로 인해 좌절하고 열등감을 느낀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막 엄청 가난한 축에 속하는 건 아니고요.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평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인이 되자마자 금전적인 부분은 부모님의 울타리를 벗어나 스스로 사회생활을 하며 돈도 적당히 벌고 있고요. 물론 근 1년은 촛불 활동을 하면서 근무를 줄이게 되다 보니 수입이 많이 줄기는 했어요. 돈에 있어서 제가 심리적으로 강박증이 생기는 부분을 말씀드려보면요. 어릴 때부터 남이 나에게 무엇을 사주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지만요. 상대방은 내가 좋아서 해주는 것일 텐데 저는 그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정말 소소한 아이스 초코 한 잔이라고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얻어먹는 게 싫어서 상대방에게 10번을 샀으면 그 상대방이 미안하고 고마워서 한 번을 저에게 사잖아요. 그럼 전 그 한 번을 얻어먹었다는 게 너무 신경이 쓰여서 또 10번을 사게 됩니다. 이 문제가 또래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어른분들에게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촛불 끝나고 뒤풀이해서 선생님들이 사주시면 다른 사람처럼 선생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하고 감사함을 느끼고 지나가면 될 걸. 저 선생님이 금전적으로 부담스러운데 사신 거면 어떡하지? 그럼 너무 죄송한데 아 내 건 내가 내고 싶은데 하는 생각들이 머리를 휘어잡아요. 항상 고쳐보자 나도 돈이 넉넉한 게 아니잖아 하고 결심을 한 후 N분의 1로 비용을 계산하려고 했다가도 정신 차리고 보면 이미 결제해버린 상태입니다. 또한 혹여라도 불가피하게 결국 한 번 얻어먹으면 무조건 내가 다시 뭐라도 빨리 사야 할 것 같은 강박증도 있는 것 같고요. 무의식 중에 내가 돈을 써야 남들이 날 좋아해줄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길에서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근처 은행에서 현금을 찾고 다시 찾아가더라도 도와드리게 됩니다. 아니면 제가 현금이 없으면 옆에 사람에게 빌려서라도 드리게 되더라고요. 상황이 안 되면 그냥 다음에 도와드려야지 하고 넘어갈 법도 한데 그렇게 넘어가자 보면 하루 종일 생각이 나요. 이렇게 제가 제 심리적인 압박감을 못 이겨서 돈을 펑펑 써놓고 어떡하지 이번 달 생활비가 조금 부족하겠다 다음 달엔 꼭 아껴 써야지 하면서 자책하지만 이 생활이 거진 13년 동안 무한 반복 중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강박증 돈에 대한 예민함을 버리고 살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 또한 공황 증상도 이어지는 걸까요? 네. 이렇게 추가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돈을 꼭 써야지만 마음이 편안한 주변 사람들은 주무하겠어요? 주변 사람들은 많이 혼내죠. 혼내요? 하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정말로 매 순간 살려고 해요. 너무 많이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부담스러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친구보다 더 여유 있는 사람이 먼저 내려고 해도 그 여유 있는 사람을 말리고 본인이 내고 그래서 이 여유 있는 분도 나이도 막 많아. 나이도 한 30살 차이 나는데 이 친구들 얻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팬들이 저 좀 소개시켜주세요. 저는 얻어먹을 수 있어요. 우리 회식이 언제라고 아 그날 불러야겠다. 왜냐하면 이날도 이것도 사연 보내고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선생님들한테 너무 고마워서 커피라도 사고 싶다고 여기로 뭘 보낸다는 걸 그랬어요. 절대 보내지마 그랬더니 근데 그러면 고마움을 어떻게 전달하죠?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할 걸 그랬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절해놓은 상황인데 어쨌든 강박에 가까운 정도로 심각하긴 하거든요. 일반 평범한 수준은 아니죠. 이런 현상들이 당연하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정말 수많은 것들을 매개하는 매개체예요. 그러게요. 상징하고 예를 들면 돈이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사랑. 네. 사랑. 가족관계에서 특히. 부모님이 용돈을 주면 아이들은 그걸 순수하게 금전으로 생각하진 않아요.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돈으로 또 사랑을 표현하는 부분도 많아요. 그렇죠. 말로 나 사랑해 이런 게 안 해주고 돈 이렇게 주도 아니고 요새 카카오 뱅. 네네네. 쏘기. 하트병병하고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에서 돈이 사랑을 매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또는 권력이나 서열을 매개하는 경우도 많죠. 내가 돈이 많다는 것은 권력이 높다는 것이고 돈을 잘 쓴다는 것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혹은 서열이 높다.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는 돈이 인기와 인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돈을 벌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겠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매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분도 아마 돈에 뭔가 결합이 되어 있을 것이다. 자신의 심리적인 욕망이든 감정이든 결합이 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렸을 때 이분이 갈등의 원인이 돈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의 악화를 인간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 갈등의 원인이 돈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는 그걸 반복해서 보면 돈이 불행의 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돈이 없으면 불행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이 오는구나. 그렇죠. 특히 가난한 집에서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을 못 받는 애들은 불행의 원인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가들이 맨날 돈 얘기하거든. 돈이 없어서 어쩌고 어쩌고 신세한탄하고 화내고 짜증 내면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부모님이 날 사랑을 안 해주는 거야. 우리 집에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돈이 없어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돈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죠. 돈 때문에 부모님들이 싸우시는 것 같고 그렇죠. 아주 엄청 가난해요. 집에 돈도 별로 없는데 부모님들이 아주 사이좋게 지내시고 그러네. 자녀도 사랑해주고 뭐 돈 돈 돈 안 해요. 그럼 그런 아이들은 돈하고 잘 연결 안 시켜요. 그렇군요. 사랑을. 행복도 돈과 연관이 있다고 잘 생각을 안 해요. 이런 식으로 이분이 어릴 때 본 환경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돈과 뭔가 안 좋은 것을 연관시킬 수 있는 어린 시절을 좀 보낼 수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돈 때문에 열등감 생길 때가 많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돈을 가지고 사람의 지위를 평가하는 건데 결국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돈과 관련해서 좀 뭐랄까 한탄 한탄 또는 남들 앞에서 약간 위축되는 모습 망신당하거나 이런 걸 또는 무시를 당하는 이런 걸 겪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러면 돈 없으면 무시당할 수 있다. 지위가 낮아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주영이가 돈 밝힐 것 같으면 돈을 잘 안 밝혀요. 의외로 그런데 그죠? 물론 돈 밝혔죠. 밝혔는데 그러니까 집착이 별로 심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정주영 아버지가 돈이 없다 그래서 비굴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엄청 당당한 사람이에요. 돈 없어도. 굶어도 농부는 흙을 파먹고 살아야지 빌어먹고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돈 있는 사람 앞에서도 떳떳한 당당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정주영은 돈과 없으면 돈이 없으면 열등해지고 돈이 있으면 우월해진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아. 재벌 회장 되고도 그건 비슷해요. 정주영이. 뭐 그래서 나중에 그런 재밌는 얘기도 있잖아요. 미국에 초청 받아 갔을 때 그때 현대가 한국에서 재벌 2위 이럴 때거든요. 그런데 명칭을 기자들한테 날 부유한 노동자라고 불러달라고 얘기하니까 와 신기하다 신기해. 그러니까 약간 없는 사람들이나 노동자, 농민 이런 사람들이나 일체감 같은 게 있다고 정주영은.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런 쪽이었거든요. 어쨌든 어릴 때 그런 것들이 결합이 됐을 가능성이 높고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선생님, 학창시절에 선생님한테 친구 부모님이 좋은 선물 보냈을 때 자기는 그만한 선물을 못 보냈잖아요. 그랬을 때 좋은 선물을 준 친구만 더 좋아해 주시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했다고 그래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해요? 벌써 사랑과 돈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두 선생님은 오히려 그 친구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유세떠냐? 그럴 수도 있네. 맨 명품? 디올백이냐 또? 뭐 이런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 걔를 더 싫어할 수도 있고 더 좋아할 수도 모르는 건데 이 친구는 당연히 더 좋은 선물을 줬으니 더 많은 사랑을 줄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죠. 이거 엄청 어렸을 때 형성된 가치관이죠?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다고 봐요. 대체로. 유년기 때부터.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런 것들 속에서 돈과 사랑을 연결시키는 것이 상당히 강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남들이 자기한테 뭘 사주는 것을 못 받잖아요. 편하게. 도움을 못 받아. 도움을 못 받아. 전 이번에 광주 갔을 때도 얻어먹었는데. 밥. 전 늘 얻어먹고 다녀요. 이 친구한테. 제 인생의 모토가 얻어먹기거든요. 마음껏 얻어먹자. 그런데 이 친구는 얻어먹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사랑을 못 받아본 것 같아요. 어색한 건가요? 전면적인 주는 사랑 있죠? 네. 대가성 없이. 무조건적한 사랑. 무조건적 사랑. 이걸 못 받아본 것 같아요. 제대로. 그걸 받아왔으면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즉 돌려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거거든요. 네. 그러면 상대방이 그 선물을 사주고 뭐 맛있는 걸 사주면 그걸 사랑과 연결을 설사시킨다 하더라도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은 안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받았는데 안 주면 안 된다. 그럼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네. 안 돌려줬으니까. 이거는 사실 계산적 사랑이에요. 제가 계속 뭐라고 비판했던 인간관계. 계산적 인간관계에서 하는 계산적 사랑이에요. 게다가 이분은 더 많이 주려고 그러잖아요. 네. 한 잔 먹으면 열 잔을 준다. 열 잔을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퍼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무의식 중에 내가 돈을 써야 사람들이 날 좋아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표현했잖아요. 본인. 이분에게 돈을 쓰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사랑받기 위한 수단인 거죠. 너무 슬픈데. 좀 슬프죠. 사랑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면 안 돼요. 왜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 돈을 써야지. 사랑을 받으면 그건 내가 줘야 되는 의무감만 생기는 거지. 갚아야 될 빚만. 그럼 사랑은 거절하고. 빚만 느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돈을 쓰면서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받으려고 주는 건데. 그러니까요. 이분은 어쨌든 그러면서 돈을 갖다 많이 안 쓰면 사랑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남들이 나를 무시할 수도 있다. 돈이 없으니까. 돈 제대로 못 쓰고 그러면. 누가 날 좋아할까.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강박적으로 잡고 사람들한테 뭘 사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랑받기에서 아직 졸업을 못한 상태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고 계속 돈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듣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어떤 심리적 문제들 그거를 해결해야 이 돈 문제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어려운 사람 길거리에서 보면 도와주는 것은 동일시나 자기협민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을 자기라고 생각해서.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걸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보편적인 착한 아이 컴플렉스. 착한 아이 컴플렉스 확장되면 무차별적으로 작용해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 착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길가는 거지 일을 보고도 그 사람이 날 치고 하면 어떡하지. 이야 진짜요. 도와줘야 돼요. 그 사람이 지나가는 날을 경멸하거나 돈도 안 주는 거에 지나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그건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어느 정도냐면 이게 지금 진짜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서 현금을 주고 왔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현금이 없어서. 그러니까 은행 가서 ATM에서 돈을 뽑아가지고 그 역에 계신 할머니한테 드리고 왔는데 약간 너무 아름다운 얘기잖아요. 아름다운 얘기인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근데 또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그 친구 지나가는 통로 좀 알려줘. 거기 좀 앉아 있어야 되겠다. 돈 없을 때. 근데 이게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이게 너무 확장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해도 신경 다 써요.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이게 진짜 공황 증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네요. 그럴 수 있죠. 이 불안감이 계속 상시적으로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만나는 순간마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러면. 이거 힘들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담 얘기 했었잖아요. 상담 받으면서 근원적인 문제를 좀 다뤄보고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옛날 유년기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있죠. 최소한 청소년기 정도까지. 그럼 이제 그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네요. 시작을 하려면. 지금의 현상은 이제 현상으로 지금 드러난 거고 이거의 원인은 찾아 떠나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성미쌤이 조금 찾아 떠나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써야 날 좋아할 것 같다 이러셨는데 오히려 거꾸로 돈을 안 쓰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왜 잡혔는지를 찾아가는 게 이제 유년기 씨도 찾아가는 첫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그 돈을 안 쓰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딱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너무 강하게 있다 그러면 그 생각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지난번 방송 때 이제 맹구가 말해준 걸 생각해 보니까 화목한 가정이라고 했어요. 여기 엄마 아빠가 막 자기 잘해주고 얘기 잘 들어주고 이러는 가정이다. 그래서 막 왜 이런지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물론 이제 만난 건 아니라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옛날에는 학대하고 방임하고 엄청 폭력 쓰고 이러는 가정들이 가정들에서 이제 어려움을 겪어서 오는 상담도 많았지만 요즘은 화목한 가정, 화목하게 보이는 가정 그리고 그들이 이제 거짓으로 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가면을 썼다가 아니라 이제 화목하게 하는 그 방법들을 좀 지금 자본주의 사회이다 보니까 그 방법들이 좀 왜곡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렇지 않게 자유로울 수 있는 가정이 많이 없다고 봐요 사실. 왜냐하면 아이들 가르치는데 돈이 들고요. 애들은 sns 하니까 옛날에는 동네에서 그 동네 애들끼리 똑같이 비슷하게 살고 비슷한 거 먹고 이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부러움 같은 거 잘 없고 그냥 부러우면 그 친구네 집에 가면 있어요. 그렇지 그냥 걔네 집 좀 잘 샀네 뭐 이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저 세계에 있는 사람 나는 이제 뭐 어디 사는데 어디 사는 누구까지 봐요. 그러면 그 아내는 엄청난단 말이에요. 그게 보통 삶인 것처럼 맨날 맨날 행복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진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부모님들이 사실 되게 애쓰고 있을 것 같아요. 사랑도 주지만 너한테 좋은 필통 사주고 싶고 좋은 옷 입혀주고 싶은 마음들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할 수 있고 좀 손쉽게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정말 꿀리게 하고 싶지 않은 진짜 진심어린 마음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화목한 가정들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요새는 좀 더 심각하다고 봐요. 상담에서. 부모님이 이제 기대를 하잖아요. 나에게. 그리고 많은 걸 희생해 줬잖아요. 뭐 화주분처럼 돈이 계속 나오면은 뭐 그런 고민이 없을 수도 있겠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만의 문제가 또 생기겠지만 돈으로 완전히 사랑을 좌지우지하는 너 잘못하면은 돈 끊을 거야. 아마 이런 정도까지 가는 가정도 있죠. 근데 이제 적당하게 평범하게 사는데 그런 가정들은 가끔 돈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넉넉해서 치킨 사 먹을 때도 있고 뭐 막 이래요. 그럼 우리 엄마 아빠가 꽤 어떨 땐 좀 힘들어 보여. 근데 열심히 살아. 그럼 나도 엄마 아빠의 사랑에 부응하고 싶어지는 게 자식의 이제 도리를 찾게 되는데 엄마 아빠가 봤더니 아 자기는 그냥 뭐 만 원짜리 입는데 나한테 뭐 십만 원짜리 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질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부모님에서는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되면 나도 우리 엄마가 고생시켰는데 내가 좀 보답해야지 이런 게 좀 강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친구가 20대 초반부터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리고 살아요. 대단하네. 그래서 월급에 거의 3분의 1은 적금을 붓고 부모님 용돈을 드리고 나머지 돈은 사람들한테 쓰고 아니 돈에 진짜 좀 뭐가 있다. 강박이 심해요. 그런 자식이 필요한데 나는. 거의 유니콘을 만났었는데 그런 자식이 용돈을 받아야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 사회생활은 거의 8년, 7년 정도 했는데 시작부터 근데 부모님이 일을 하세요. 재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닌데도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흔하지 않죠. 요즘 아이들. 흔하지 않죠.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완전 효녀인 거야. 효녀 역할도 해야 되죠. 그러면 또 효녀 소리 들었으니까 효녀 역할도 해야 되죠. 네. 그렇게 되네요. 참 어려워요. 약간은 뭐랄까 좀 마음이 몰라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자기에게 쓰지 못하는 거 어디서 왔을까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좀 되게 잘 주고 싶은 마음이 좀 들어요. 그런 사연들이. 그래서 우선은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이런 왜 화목한 가족에서 이런 고민이 생겼을까? 이거는 이제 그런 걸로 좀 설명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돈을 이렇게 여러 명한테 막 쓰는 게 언제부터인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뭐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인지 아니면 이 촛불에 와서인지. 아니요. 벌기 시작하서부터. 그때부터. 돈을 이제 내가 가진 때부터. 그러면 진짜로 이 돈이 좀 수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돈이라는 거를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사람들은 이제 애기 때부터 성숙한다는 걸 봤을 때 자기가 막 불안해지거나 사람들하고 관계 맺고 싶을 때 가끔 우리는 저 사람한테 나 싫어하나 생각할 수도 있고 아 저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다. 이렇게 그냥 흔히들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불안이 막 올라올 때 이걸 좀 내가 좀 잠재우고 이제 잘 해볼 수 있는 행동으로 바꾸려면 어떤 게 필요하냐면 나를 좀 안심시킬 수 있는 존재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존재들을 이제 어렸을 때 배워가지고 엄마가 이제 이렇게 해주거나 괜찮아. 저거는 뭐 큰 소리야. 뭐 괜찮은 거야. 이런 걸 이제 배워서 아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좀 이렇게 조절할 수 있구나. 이걸 배워가야 되는데 지금 시대 때 가장 많이 이 역할을 하는 게 돈이라고 보는 거예요. 마음의 안정을 주는. 네. 이 마음의 안정을 주는. 난 돈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 돈으로 이제 금방 해결이 된다는 거죠. 안심이 되는 너무 쉬운 이런 도구가 되었고요. 왜곡된 방법을 찾아버렸네요. 도구가 되었고요. 또 이 사연만 좀 특이한 건 아니고 많은 현대인들이 좀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또 요새는 이제 돈을 어떤 거랑 이거를 좀 이해하려면 뭐랑 좀 연결지으면 되냐면 핸드폰. 핸드폰이 우리가 막 약간 외로운 것 같고 오늘 뭔가 못 산 것 같고 약간 불안한 것 같고 잠 안 온 거 할 때 핸드폰. 우리 PD가 그래요. PD가. 네. 핸드폰을 손에서 못 나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돈이. 지금 핸드폰으로 다 걸렸거든요. 지금 핸드폰으로. 지금 약간 지루했던 거야. 돈을 들고 있으라고. 돈을 들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이게 딴짓하기. 좋죠. 그래서 하루를 알차게 보내지 못한 사람들이 밤에 잠을 안 자고 계속 핸드폰을 해요. 네. 어떤 공허함을 채우려고. 그래서 아침에 지강을 해서 늦게 와. 다시 또 반복되고. 또 그래. 이게 악순환인데요. 이렇게 나를 잠재울 수 있는 도구가 핸드폰. 그중에 하나가 돈이라는 거예요. 돈. 그래서 이 친구가 돈이. 핸드폰도 엄청 많아요. 지금 문자도 칼 다. 1초 만에 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다발적으로 한 10명이랑 대화를 해요. 대단해요. 관계적으로 뭔가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안감이 생각보다 엄청 큰 상황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상황들을 보면. 불안감이 크다. 큰 거겠죠. 그런데 불안감이 크다를 기억한다기 보다는 내가 진짜 너무 열심히. 너무 열심히. 너무 과하게 열심히.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깝고. 지금 이분이 사주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들 있잖아요. 아이고 돈 없는데 이렇게 사줘도 되나 저래도 되나. 본인한테 할 얘기들을 지금 남한테 막 느끼면서 남들한테 다 펴주고 있는데 사실은 거꾸로 이분이 이거를 이 말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받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 얘기를. 네. 몸서리치지만. 도와주지 말라고. 싫다고. 사실 너무 싫다고 하지만 사실은 되게 그 조건적이지 않은 무조건적인 무조건적인. 무조건적인.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네. 없어지지 않는 것에서 방법을 찾아야겠네요. 마음의 에너지라든지. 제가 아까 전에 맹구 얘기 들으니까 커피 마시러 오라고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한 잔 사주고 싶고요. 열 잔 절대 안 받을 거고. 한 잔. 하지만 선생님은 꼭 받을 거라고. 치열한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제 그러게. 다 해보세요. 다 해보세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심이 없이 진심으로 너무 그 고마움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고맙다는 이유로 너가 나한테 뭘 사주면 마치 내가 사심이 있어서 준 것 같이 느껴진다. 그게 되게 기분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커피를 사요. 제가 살려고 했는데 거의 몸싸움이 시작됩니다. 키오스크 자리에서 내가 낼 거니까 오늘은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아니요. 제가 낼게요. 제가 낼게요 해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싸워요. 그러면 이제 지치잖아요. 마음이. 또 지치니까 이제는 안 싸우거든요. 그냥 너가 살아. 난 맛있게 먹을게. 이렇게 하는데 마치 이제 그러면 다음에 내가 갚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 친구가 바라진 않지만 그러니까 자꾸 이 사랑의 어떤 마음의 진심을 계산적으로 네. 오히려 만들어요. 이 친구가. 그렇게 느낌을 받게 하니까 내가 그걸로 보답을 해야 될 것 같은 압박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전 그렇게 할 돈도 없고 하지도 안 했거지만 그런 얘기도 솔직하게 했죠. 그 친구한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너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너를 위해서 하는 행동 같아. 그래서 불편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저번 주에 저번 방송 때 팁을 받았죠. 아니 질문하라고 그랬지. 답을 얘기해줘버렸는데. 아니 잘했어요. 잘했나요?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생각해보면 좋겠어라고 했어요. 괜찮죠. 거기까지.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 틀을 오히려 본인이 만드는 구조거든요. 지금 그래서 계속 억울해지고 계속 서운해지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끊어야 돼요. 이해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해해서 내가 통찰해서 안 해야지 이런 거 아니고요. 아주 칼같이 마음을 먹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얻어먹고 싶을 때는 내가 얘기할 테니까 나 그런 얘기 되게 잘해. 걱정하지 마. 내가 정말 돈이 없으면 늘 얻어먹을 자신도 있어. 하나도 미안하지 않을 것 같아. 이런 얘기까지 해줬는데 여전히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얘가 이걸 해서 마음이 편하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포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지내는 게 훨씬 낫겠죠? 아니면 일단 그냥 그냥 끊어버리는 게 나을까요? 사주지 마세요. 아예 끊어버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집행을 해보겠습니다. 저기 신고하세요. 이분이 사주는 거 목격하시면 어? 신고하세요. 저기 제보하세요. 제보. 매번 그렇기 때문에 매번 제보가 들어갈 것 같은데 너무 많아지게 된 제보가 이게 참 유년기에 유년기에 돈과 관련된 그런 어떤 경험이 있는지는 없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마음 아픈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집이 싸움이 격해지던 시기가 IMF 이후에요. 보통 다 집안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IMF 이후에 이제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사서 이제 집을 말아먹고 다 뻔한 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엄마가 결국 돈을 벌러 나갔는데 아빠는 그거에 굉장히 무책임하게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엄마랑 아빠의 돈에 대한 가치관이 달랐거든요. 저희 아빠는 돈이 뭐 있으면 있고 있다가 없고 없다가도 있고 보증 쓴 사람들 다 친한 친구들 아닙니까? 나중에 돈 생긴 갚겠지 우리가 조금 고생한 이런 약간 이런 마인드야 그러니까 부잣집 아들 스타일이에요. 아무 걱정 없이 자란 사람 근데 우리 엄마는 엄청 가난하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부잣집이랑 결혼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돈을 계속 불려나가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었죠. 애들도 넷인데 막 키워야 되는데 아빠는 엄청 무능력 무책임해 보여. 그러니까 엄마는 자기가 이거를 경제력을 장악을 해야겠다 하면서 애를 쓰신 거죠. 그래서 엄마는 돈 얘기를 진짜 많이 하셨어요. 돈에 대한 한탄. 저도 그 시기에 이제 IMF 이후에 싸움 때 아 우리집이 가난해서 싸우나 보다. 왜냐면 가난해지기 전까지는 안 싸우셨거든요. 별로. 근데 제가 몰랐던 거죠. 어려서 몰랐던 거지. 사실은 싸우고 계셨던 거지. 그걸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이게 돈 때문에 싸우기 아니구나. 우리집이 가난해서 싸움이 난 게 아니라 관계가 안 좋아서 생겼구나 이거 하나라 대학에 와서 아 IMF 터진 이유가 사회 문제였구나. 미국 놈들이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어려워졌구나. 그렇게 이제 본질을 인식을 하고 나니까 돈에서 거기서 좀 해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돈에 대한 강박이나 이런 게 많이 없는데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런 강박이 있었지만 그거를 배우진 않았잖아요. 영향을 받았겠지만 깨우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극복 계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인식을 했다가도 그 이후에 이제 깨닫은 계기들을 통해가지고 사실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왜 그때 돈에 이렇게 집착을 했는지 이 사연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사연을 그냥 넘겨짚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야 사실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니까.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냐면 진짜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느껴서 그때의 정서가 이렇게 바뀌어야 완전히 바뀌어요. 어떤 게 무서웠고 이런 게 딱 느낌을 받아야 된다는 거네요. 남들 얘기처럼 해서는 이제 겉할 기밖에 안 되고 진짜 내가 바뀌고 싶을 때는 그때 느꼈던 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느껴야 변화가 온다. 그래서 그때 정말 힘들었구나 내가 이게 딱 받아들여지는 순간 극복을 하더라고요. 그 계기를 만들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곱씹어보면서 그 현장에 가는 것 같이 생생하게 왜곡되지 않은 감정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선생님들 좋은 얘기 많이 하셨는데 자기 자신한테 이런 얘기들을 더 많이 해주고 자기 자신의 문제 자기 자신의 상태에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뭐 해주고 싶은 노하우나 이런 게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십시오. 나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굉장히 신경 쓰는 친구인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나하고 타인하고 잘 지내려면요. 우선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고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나하고 자기 자신하고 관계가 잘 돼야 남하고도 잘 돼요. 이거는 한쪽만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하고 관계를 잘 맺는 거에도 초점을 좀 맞춰야 되고 그러려면 경제적인 게 단순히 뭐 남한테 쓰는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는 어떻게 쓰나 이렇게 좀 관점 아예 바꿔가지고 나한테 잘 쓰는 방법을 좀 찾아서 그쪽도 좀 많이 신경 써봤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이제 남도 사랑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사연은 짧아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주 다뤘던 사연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 보면서 사소한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요즘 진보 관련 채널 영상을 보면요. 2030 세대에 관련한 비난 댓글이 많이 보여서 걱정이 돼요. 당장 최근에 나온 2030 집회 안 나오는 이유 이 영상 댓글만 봐도 2030 세대에 대한 비난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비난하는 이유는 알 것 같지만요. 그렇다고 비난하거나 적대시하면 갈등이 커져서 서로 적이 되고 그러면 2030 세대들이 극우화가 되어서 진보 진영이 분리해지거나 제2의 서북 청년단이 나타날까봐 두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정말 어르신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세요. 20, 30대가 집회 안 나오니까 왜냐면 이제 여전히 그런 생각이 있으시더라고요. 대학생들이 나와야 된다. 청년들이 바꿔야 된다. 청년들이 앞장서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청년들한테 너무 고마워하는데 그 청년들을 붙잡고도 왜 이렇게 많이 안 나오냐고 또 물어봐. 그래서 이제 비난하는 댓글도 많고 야 그래 니네가 살아봐라 니네 인생 니네가 뽑은 사람 얼마나 망가지는지 봐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20, 30대 극우화되면 어떡하냐 이게 너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20, 30세대 비난 댓글들 다는 사람들은 몇 세대예요? 대부분 예상하건대 한 70년 학번? 그렇죠. 70학번 정도 그 세대인 것 같아요. 60대 20, 60 어쨌든 20, 30세대가 스스로에게 욕하는 댓글을 달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세대가 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세대가 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20세대보다 어린 세대가 다는 건 아니에요. 네. 나이 든 세대 어린 세대가 20, 30세대가 왜 집회 안 다가 그럴 수 있어. 10대가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어요. 10대 장난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욕하기 전에 왜 20, 30세대가 이렇게 집회 안 나오느냐 못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원인부터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영화에 박중훈이 나와서 우리나라 젊은 애들은 뭐 문제가 많아 무슨 영화인데 왜 우선 데모를 하다라는데 이것들은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공부 나가고 앉아있고 욕하는 영화 있어요. 깍패로 나와서 말은 맞는데 왜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이 저렇게 됐을까 그 원인을 좀 알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설득을 못해요. 또 해결 방안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맛이 갔다 변질됐다 요새 것들은 틀려먹었다 이렇게 해서는 그게 고대 벽화에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도 틀려먹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나이 든 세대가 살아왔던 사회와 젊은 세대가 성장한 사회가 달라요. 오늘날의 2030 세대는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으로 살아왔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건강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에서 생존 불안은 어마어마합니다. 고립돼서 겪는 혼자만의 생존 불안이죠. 그러니까 이런 젊은 세대에게 지금 유일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가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할 수 있는가 이게 말고 딴 데 관심을 못 가져요. 우리 때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죄송한 얘기인데 데모해도 밥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렇죠. 데모하면 해도 끝나고 치고 내 집 가면 밥 줬어. 아유 아 그럼 봐. 아니 90년대 제 친구들도 다 데모했지만 다 삼성 가고 다 잘 갔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있었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생존 불안이 있긴 있었지만 혼자서 겪는 불안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뭐 오죽하면 청년 고독사라는 말이 생겼겠습니까? 얼마나 30대 여성이 고독사 굶어죽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진짜?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네요. 친구한테 얘기하든 주변에 얘기하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혼자요. 혼자. 혼자서 돈 먹벌면 죽는 거예요. 이 모든 불안과 공포를 청년들이 다 떠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밖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같은 건 없어요. 그리고 윤석열이 나쁜 놈이라는 걸 아무리 얘기해봤자 지금 귀 안 들어와. 네. 알바를 구해야 되거든. 죽게 생겼거든. 맞아요. 그걸 어른들이 먼저 파악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비판을 하든 비판을 하고 또 지적을 하면 지적을 하고 아니면 대안을 마련해 주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청년들은 극우화되기보다는 저는 지금 개인주의적 합리성을 갖고 있다고 봐요. 각 개인 청년, 개별적인 청년들 입장에서 지금 밥 먹고 사는 거 이상 중요한 게 없거든요. 한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거에 지금 온 집중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가 만약에 바뀌었다. 기본 사회 같은 거로. 먹고 사는 것들 국가가 챙겨준다. 그럼 젊은이들은 그 다음에는 관심을 어디로 가져갈까요? 그래도 여전히 혼자 취업해서 밥 먹고 사는 관심 생각만 할까요? 다르겠죠. 다르겠죠. 그때는 저는 젊은이다운 장점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같이 하고 싶은 거. 젊은 세대는 원래 진보성, 진취성 이런 게 뛰어나거든요. 열정도 강하고. 근데 그게 지금 다 막혀 있어요. 한국 사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데 일단 젊은이들이 생존 불안에서만 해방된다면 저는 다시 그 젊은이다운 모습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젊은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어쨌든 그들이 개인으로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같이 묶여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묶일 수가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 같은 거 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려면 희망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저는 이제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이 공동체의 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선 데모를 해도 그 데모에서 느끼는 울컥함들을 경험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가야겠다. 내가 원하는 게 이거다. 이런 지향점에 대한 상이 있으신데 2030 친구들은 사실 그 상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해야 될 동기가 당연히 생기지 않죠. 거기를 모르는데 좋은 게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욕구가 생기겠어요. 그래서 5060 어르신들께서 댓글을 다신다면 내가 너에게 이 공동체의 정을 알려주리라 라는 사명감을 얻고 그걸 갖고서 달아주세요. 진짜 진짜 너무너무 좋은 할머니 옆에는 돼요. 삼촌 외삼촌 숙모 할머니 외할머니 다 대어주시고 이 친구들 되게 혼자 있는 친구들에게 한 100번쯤 하면 그래도 믿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뭔 소리야 옛날 소리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계속하면 이 친구들도 그런가?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한 번 물고가 뜨이면 관심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앞에 사연을 보십시오. 지금 2, 30대 다지고 돈 때문에 힘들어요 정말로.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어르신들 선배 세대들은 정치적 지향이 다르면 싸우잖아요 어쨌든. 싸우고 막 친구 절교하고 근데 절교를 해도 마음에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아니면 옛날 친구 찾아가면 돼요. 그때 같이 했었던 촛불 나왔던 사람들.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촛불의 경험도 없고 나와도 혼자 나와야 돼요. 데모라는 걸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박근혜 탄핵이 되게 최근에 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벌써 한 8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20대라고 하면 중학교 때 전이에요. 초등학교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촛불이라는 아예 머릿속에 그 상상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혼자 나오기 지폐를 어떻게 나와서 뭘 해야 되는지도 다 몰라 해요. 그냥 역사 책에서도 못 봤던 장면이기 때문에 좀 어색해하는 것도 있고 어쨌든 근데 이제 선생님들은 만약에 이제 정치적 지향이 안 맞아가지고 싸우면은 절교를 하거나 아니면 옛 친구들 찾아가거나 맞는 사람도 찾으면 되는데 20대들은 그게 안 돼요. 여기랑 싸우면은 고립이에요. 고립. 고립이 되거나 그 친구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눠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들을. 그래서 정치적 지향 자체를 드러내는 것도 어렵고 건강한 토론을 하는 것도 어렵고 진짜 외롭게 자기도 이게 뭔가 잘못됐는데 양심을 갖고 사니까 그래서 홍대에 가서 행진하면요. 20대 30대들 친구들이 너무 환영해줘요. 왜냐하면 그게 신기하고 응원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표출할 수 있는. 근데 뭐 평상시에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얘기 못하고 있다가 야 촛불 소름이 있구나. 너무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20대들 상황이 진짜 쉽지가 않다. 그리고 어른들이 저번에는 어떤 어르신이 행진하는데 홍대 친구들한테 젊은이요 지켜줄게 이렇게 외치는 분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막 뭐라고 하시잖아요. 야 니네 때문에 내가 나와가지고 막 이 고생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이 젊은이들이요 지켜줄게 이렇게 외치는데 너무 그 말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사회를 만든 것도 사실 우리 이제 기성세대들의 책임인데 젊은이들 나오라는 얘기 하지 마시고 일단 우리가 바꾸고 젊은이들 나올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자고 같이 책임을 져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요. 어쨌든 뭐 그거와 될 것보다는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걸 더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보이고 올해 안에 음석열 같은 이런 인간 말종들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권력층에 있는데 뭐 20대들이 어떻게 정신건강이 건강하겠습니까. 윤석열 탄핵을 시키고 기본소득을 실현하고 우리 청년들의 생존 공포를 없애주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청년 세대 후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싸움을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촛불에 꼭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빌린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략자 김태형입니다. 네. 여러분이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소한 고민, 진지한 고민 눈치 보지 마시고요.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나오는 메일 주소 이용하십시오. 자, 그러면 지난주 방송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윤석열을 옹호하는 아버지 댓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라온 회밀리님 일단 공감해주고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함을 주어를 바꿔서 긍정적으로 수긍해주라 이런 솔루션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의 솔루션이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게 조금 쉬워지는 방법은 뭐냐면요. 마음가짐인데 내가 너를 이걸로 한번 어떻게 해볼 거야. 너 결국 틀리게 이걸 할 거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짐이 잘 안 돼요. 진짜로 우러나와서 하면 사람 본성에 그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공감해주려고 맘먹고 한다 이러면 조금 더 쉬워져요. 공부를 좀 하셔야겠네요. 인성 수양가 공부 후에 이제 그 주어를 바꾸는 걸 하셔야겠네요. 자, 그러면 지지난주 방송이었죠? 고집 있는 진보 외삼촌이 이해 안 되는 사연자였는데 후기를 보내주셔가지고 후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제 사연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라 그렇기도 했지만 세 분이 재밌게 풀어주셔서 방송을 듣고 정말 유피했습니다. 간단한 사연이었는데도 제 개인의 문제까지 잘 짚어주셔서 역시 했고요. 지인들이 저를 싫어하진 않는데 저를 많이 불편해하거든요. 제가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말을 서슴지 않는데 김태용 소장님처럼 제 나름의 배로는 뼈 때리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에 사는 친구가 자신의 화장실에 락스병이 깨져서 화장실에 락스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모르고 경비실에 민원을 제기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락스 문제가 자기의 실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음료수라도 사들고 가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친구는 왜 문제를 또 만드냐고 하더라고요. 전 친구의 태도가 도저히 이게 안 되었어요. 회피형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과하는데 뭐라 하는 사람 없어 라고 말을 했는데요. 친구의 입장이 너무 완고하더라고요. 결국 더 이상 대화를 진행하지 않고 끊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누가 옳은지 시비를 가리려고 여기저기에 물어서 제가 옳은지 친구가 옳은지를 확인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저는 이런 게 중요한데 상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 능력이 미치지 못하면 포기하겠지만 저는 저에게 닥친 모든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해결해야 하는 성격입니다. 크고 작은 것 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덮어두는 행동을 무책임한 행동이라 생각하고 언젠가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약적인 사고를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도 이런 회피가 미덕이다라는 것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친구 사이에 비밀이 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특히 거짓말하여 남을 속이는 것을 정말 싫어하고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말도 이해 못해요. 중학교 때 윤동주 시인의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입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라는 것에 크게 감동하여 그런 삶을 지향하며 살아왔고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모든 걸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책임을 지며 살아온 영향도 큰 듯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형성된 저를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무엇이 문제인지 많이 고민했고요. 소통 강좌와 심리학에 관한 방송을 많이 청취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제 문제를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관대해지고 있지만 아직 부족하고 이해 안 되는 것도 많더라고요. 참 나이 50 넘어서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 깨달았으니 요즘 젊은이들이 얼마나 소통과 관계에 힘들어할지도 이해가 되네요. 전 일찍이 독립해서 관계가 많지 않은데도 이런데 말입니다. 암튼 지금은 세 분이 진행하는 방송을 제일 기다리며 듣는 사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무척 아쉬워하고 있고요. 지금은 시비를 가리는 마음이 지적질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는 것을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말 안 해도 상대도 알고 있으며 상대가 변하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상처에 소금 뿌리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 거듭 다짐하며 자제하고 있죠. 다시 한 번 제 사연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미 다 깨달으셔가지고 더 드릴 얘기는 없겠지만 그래도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얘기 나눠보면 어떨까요? 저는 읽으면서 회피형 인간을 엄청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꼭 저 사람을 바꿔주고 싶은 마음이 될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궁금해요. 왜 저러고 싶어서 말씀하실 게 혹시 있나 싶어서 왜 이렇게 회피형 인간에 대해서 투지가 다 오르신달까? 이런 느낌이 드시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사연자분이 또 거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워낙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어쨌든 나를 모른 채 한 어떤 중요한 존재에 대한 화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나를 모른 채 한 거지. 나를 모른 채 한 사람에 대한 분석. 회피한 사람. 진짜 중요. 여기에 작든 크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큰 문제를 회피하는 거에 우리 막 화날 수도 있어요. 결정적인 거 회피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동의해서 진짜 화날 수 있어요. 근데 너는 괜찮은데 나는 이렇게 화가 나요. 작은 거든 어떤 큰 거든 하여튼 좀 달라 내가. 그러면 거기에 뭔가 나의 사연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렇다면 좀 이렇게 상상을 해봤을 때 상상을 해봤을 때 저는 이런 걸 좀 확인해 볼 것 같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내가 되게 어려웠을 때 혹은 내가 되게 약했을 때 아니면 도움이 되게 필요했을 때 나를 뭔가 그 문제가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냥 가버린 사람이 혹시 있냐 이런 경험이 있는지로 좀 찾아볼 것 같거든요. 그런 거 하면 서로도 좋겠네요. 엄청 큰 상처죠. 저도 종종 그런 생각 하거든요. 저만 화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 다 괜찮대. 나는 너무 이게 막 마음이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딱 느껴지실 때는 문제라기보다 내 안에 어떤 한 번 봐보자. 이렇게 껄끄러운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좀 생각이 하는 편인데 여전히 차치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못 찾은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정상이에요. 그거를 견디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살게 하는 방법일 수는 있거든요. 우리가 좋은 거 나쁜 거 딱 이렇게 가치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남이 밖에서 보면 왜 그랬을까 싶은 것도 그 사람한테는 그 순간에는 되게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생각이 안 날 수는 있는데 맹구 말처럼 어떤 일이 그러니까 저 사람 한 명이 있고 우리가 모두가 화나는 이런 일 말고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나만 유독 이런 일이 좀 반복되네 이럴 때는 조금 뭐 때문일까 이렇게 궁금해 보는 거 좀 알아보는 게 도움이 되죠. 그러면 이거 친구 사이에 비밀이 있는 거 이해 안 된다.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원래 없는 게 좋긴 하죠. 이상적이긴 하죠. 이해 안 되는 거 그래서 진짜 친구라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그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개인적인 원인이 있을 때에는 보통 왕고함 그건 뭐랄까요 불관용의 모습이 나오긴 해요. 예를 들면 어려서 계속 청소 안 한다고 구박을 받았다 많이 예를 드는 거죠. 구박을 받았다. 그러면 청소 안 하는 사람은 못 견디고 자기 청소 잘하는데 본인이 회피형 인간이 아니고 뚫고 나가는 인간 형이 됐는데 그 과정이 혹시라도 그렇게 해야만 했던 어떤 개인적인 사연이 있었다면 그게 못하는 사람 보면 뚜껑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됐으면 남들이 못해도 화가 안 나요 별로.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데 내가 억지스럽게 이게 됐어 이런 어떤 인간 유형이 됐어요. 그러면 그걸 못하는 사람 보면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개인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긴 하고요. 또 하나는 회피형 인간이란 곧 비겁한 인간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간들이 윤석열 같은 놈을 만들어냈다. 하는 것 때문에 민감해져서 그럴 수도 있고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면 되겠죠. 그렇게도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참 선생님 말씀하신 거가 앞뒤가 바뀔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회피형 인간 때문에 정말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나는 절대 그런 인간이 되지 말아야지 않아서 진취적인 사람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취적이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 때문에 난 이렇게 살아왔는데 회피하는 인간이 너무 미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종종 그런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너무 자기가 힘든 얘기를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제 느낌은 너무 징징대. 그러니까 좀 적당히 얘기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있었던 기분 나쁜 얘기들 다 털어놓은 애가 있거든요. 그런데 걔를 보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적당히 해라. 공감도 해주고 이해도 하고 하다가 여러 번 반복되면서 제가 너무 화가 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또 그 내무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너무 부럽고 질투가 났더라고요. 징징대보는 경험. 저렇게 징징될 수 있다니. 그냥 뭐 컵에 찧었어 이런 얘기들이 저렇게 소소한 얘기도 사람들한테 저렇게 쉽고 편하게 얘기할 수가 있나.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징징대는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말을 잘 들었고 그런 칭찬을 버텨왔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짜 모험생이 되었구나. 그래서 질투라는 걸 깨닫고 이야 이게 부러워서 질투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좀 좋아졌어요. 상담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몰랐는데 자기가 살아온 건 모른 거예요. 그런데 아이를 길려보니까 보이는 거야 자기가 아이의 모습을 봤더니 이 엄마의 사랑을 그러니까 본인이 준 사랑을 받는 이 아이를 보면서 그걸 못 받았던 내가 굉장히 슬퍼진다거나 그래서 슬퍼진다거나 혹은 화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그 자기가 갖지 못하는 거 혹은 어떻게든 강요됐던 거 그런 게 다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진짜 사랑하는 게 어렵네요. 이분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한 번씩 해주십시오. 그런데 잘 찾으셨거든요. 네 잘 찾으셔서 시시비비를 가린다 이러셨는데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내용보다는 지금 잘 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시시비비를 좀 가리네 이 큰 틀 큰 틀을 보는 거 지금 너무 잘하셨고 그게 왜 그럴까? 여기에 오히려 물음표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따지자면 끝도 없거든요. 100가지 가져오면 100가지 얘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끝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왜 이 시시비비를 가려야 될까? 나는 왜 혹은 나는 왜 맞고 싶까? 내가 올바르다고 돼야 될까? 혹은 내가 틀렸다고 하는 어떤가? 틀렸다고 할 때는 어떤 걸 느끼나? 이렇게 해서 이 시시비비가 나한테 중요한 이유 자체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처럼. 시시비비를 가리시는 건 하고 싶은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이걸 상대방한테 꼭 확인시켜줄 이유는 없어요. 내가 조사해봤더니 네가 틀렸어. 내가 맞고. 꼭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본인이 맞다는 걸 확인하면 되는 거고 또는 본인이 틀렸다는 걸 확인하면 되는 것이지. 상대방한테 그걸 알려줘야 되는 것은 언제냐. 그걸 알려주는 게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고마워할 것. 원하고. 원하고. 그럴 때 알려주는 거지 무조건 알려주는 것은 의미가 없죠. 상대방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한 가지 충고하자면 인간관계는 크게 나누자면 두 가지 관계로 나눌 수 있잖아요. 기쁜 관계와 가벼운 관계로. 기쁜 관계 또 중요한 관계. 여기에 있어서는 이분의 스타일이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계에서는. 회피하지 않고 남 문제를 해결하고 속에 있는 얘기 다 털어놓고 비밀 없이 지내고 다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관계들도 많잖아요. 가벼운 관계. 일상적인 관계에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비밀 가죠? 어제 만났는데. 네가 틀렸어. 내가 조사해봤는데. 네가 한 말이 잘못했더라. 이거는 별로 안 좋다. 의미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의 심리 특히 정신건강 문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거로 하면 부작용이 심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반적 관계에서는 너무 무리하지 말라. 그러는 거고요. 거기서는 그냥 윤만하면 야 저 사람은 저럽구나. 좀 이상한 말을 했어. 조사해보니까 내가 맞네. 그래도 그 사람들 굳이 얘기할 필요 없다는 거죠. 가까운 관계 깊은 관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아주 이상적인 인간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맞다. 이 두 가지를 좀 확실히 구분하시면 어떻다. 네 좋습니다. 우리 보내주신 사용자분 도움이 됐다니 너무 기쁘고요. 다음에도 또 궁금한 게 있고 고민이 생기시면 보내주십시오. 저한테 비난을 하는 일이 발생하고 저는 억울함을 못 견디고 제가 먼저 관둬버리는 일이 반복됩니다. 짧으면 5개월 길면 1년 정도 버티다가 참을 수 없을 때 제가 먼저 관둬버려요. 생각하면 별거 아닌 지적에도 저는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정 떨어지고 싫고 실망스러워서 같이 있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싫은 사람과 싫은 사람과 한 공간에 있는 게 지옥 같아서 또 도망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 강자한테 찍소리 못하고 약자라는 인으로 만만하게 보는 인간들 정 떨어져서 같이 일하기 싫다 사회생활에 이런 건가 싶기도 하죠. 쓰다보니까 제가 아직 철이 없구나 싶긴 하네요. 저는 나를 발전시키는 노력형 인간이 되는 게 꿈이에요. 근데 현실은 인간한테 실망해서 도망이나 치고 있어요. 이런 게 약자의 서러움이구나 까칠하게 살아야 하는구나 나는 왜 이런 한심한 인간이 되었나 그래서 가족과 관계를 돌아보게 되었죠. 아빠는 기분 좋을 때는 정상 기분 나쁘면 시한폭탄이 되는 존재였고 엄마는 가족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 내가 제일 사랑하는 존재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제 편이 된 적은 없었어요. 제 편을 들어주면 그 순간 저는 아빠한테 대들 거고 그러면 살얼음 같은 평화가 깨질 수도 있으니까 저를 찍어 놀러야 한다고 확신했겠죠. 형제는 말도 안 통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게 당연한 사람이었고요. 우리 가족은 남들 보기에는 행복한 척했지만 존중이나 규칙이 없었어요. 폭력과 서열만 존재할 뿐이었죠. 그 속에서 제일 어리고 약자였던 저는 말이 통하는 상대가 한 명도 없었어요. 아빠를 좋아하는 척 강요당하며 감정까지 통제시킨 부모를 신뢰할 수 없었어요. 저는 가족에게 식사와 장소는 제공받았지만 결국 제가 얻은 건 정신질환 밖에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들이 제 삶을 살아갈 에너지를 다 빼앗아 갔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버릇없다고 비난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버릇없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무례한 거다 라는 말을 수십 번 하며 인정받으려고 나를 증명하려한 시간들이 제일 후회스러워요. 그냥 진작에 이별했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김태영 선생님이 말씀하신 도구적인 사랑과 조건적인 사랑 제 가족들이 바로 그거예요. 가족과 연을 끊으면서 제 삶은 평화롭고 안전해졌죠. 왜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들러리로만 살았을까 이제부터 제 삶을 살고 싶은데 문제는 그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인생에서 크게 잘못 선택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언니가 대충 골라준 전공을 선택해서 무기력하게 4년을 흘려보낸 것 두 번째 20대 저의 에너지를 가족들에게 인정받는데 다 쏟은 것 세 번째 가족에게 집중하느라 친구나 사회관계를 무시해버린 것 입니다. 저는 의지가 너무 약하고 우울증과 무기력한 것이 문제예요. 무슨 일을 앞두거나 목표를 세울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해봤자 되겠어? 내가 어떻게 해낼 수 있겠어? 이고요. 근데 이 말은 가족들이나 언니가 항상 저한테 했던 말들이더라고요. 니까짓게 그거 어떻게 하겠니? 안 돼 너 못해 니가 뭘 알아? 라고요. 항상 이런 말만 들어왔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이런 말들이 저를 항상 지배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어차피 안 될 거라는 생각 말이에요. 내 인생인데 마치 남의 인생 구경하듯이 대충 선택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전공도 대충 선택했고 선택을 대충 했으니 열정이 생길 할 일이 없죠. 무슨 목표를 세워도 제대로 성취해낸 적이 없어요. 자신에 대한 확신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목표를 아주 작게 쪼개서 실천해봐라 등등의 수많은 조언들 결국 그때 뿐이고 또 무기력해져서 오래 못 가요. 살아야 할 목적이 없는 느낌? 의력형 인간이 되어서 이 상황을 이겨내고 싶은데요. 현실은 영화 기생충의 마지막 장면처럼 상상만 하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이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세 분의 상담을 들으며 많이 감탄하고 위로받으면서 저도 신청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쓰다보니까 너무 한심해서 공감도 안될 것 같아요. 읽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라고 마무리 해주셨어요. 공감돼요. 공감돼. 너무 한심해서 공감도 안된다니. 내가 볼 때 이렇게 쓰시는 분들 제가 저희가 방송하면서 매주 얘기 드리잖아요. 제일 공감하는 방송이 된다. 이 얘기는 선생님이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역사라는 거예요? 이 앱. 이분이 앞에 쓰신 내용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쓰셨더나요? 손해볼 정도로 상대와 잘 지내는 게 우선이고 갈등사항이 생기는 거 싫어하고 그래서 어떤 문제 생기면 만만한 제가 비난다. 자기가 비난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그러면 억울해하고 그러다 보면 먼저 도망쳐버리고 뭐가 떠올라요?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 딱 떠올리잖아요. 아직도 수량이 부족합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 딱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착한 아이처럼 행동하는 건데요. 말하고 행동하는 건데 그러려면 상대방한테 잘해주잖아요. 그리고 좀 손해볼 정도로 잘해주죠. 그런 점 그리고 갈등 되게 무서워하고 싫어하고요. 그리고 도망치는 쪽이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걸 보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좀 떠올린다. 그런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아닌 사람들은 남한테 희생적인데 자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사랑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는 돌려기간 비난받기 싫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억울함이 가득하죠. 마음속에. 비난이나 비판에 민감해요. 이분도 좀 그런 케이스예요. 그런 문제가 좀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사회생활하면서 이상한 사람 많이 만나는 거는 한국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잘못한 게 아닌데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한국 사회가 병들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문제이긴 하다라는 건데 어쨌든 부모님 관계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는 기분 좋을 땐 정상 기분 나쁘면 시한폭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떤 쪽에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봐야 될까요? 시한폭탄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더 강렬하게 느끼는 정상 그리고 사람이 화날 때 그 사람의 분명 진면모가 다 드러난다고도 봐야 되거든요. 정상일 때 제일 불안한 상태거든요. 그러면 아빠가 왜 지금 정상이지? 위장 상태네. 그 불안감이 장난이 아니고 언제 터지지? 감정 기복이 일단 심하다는 것 자체는 또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자식들한테 그리고 어머니도 사랑스러워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긴 하지만 결정적일 때 도와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건강한 사랑을 하시는 분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또 좀 나쁘게 얘기하면 대단히 약하고 비겁한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형제 관계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가족 관계에서는 어쨌든 이분이 행복감을 느끼기보다는 상처를 더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제 그 이후에 뭐 성인이 되면서 독립을 하셨나 봐요. 독립을 하고 나니까 훨씬 편안하고 뭐 안전해졌다고 느낀다는 말은 역시 가족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는 건데요. 독립한 이후에 고민이 결국 자기 삶을 살고 싶은데 그걸 찾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왜 이렇게 됐냐면 결국 그동안 가족의 원하는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앞에 크게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다 보면 가족이잖아요. 가족에게 인생을 쏟았다는 얘기고 그전에도 보면 인정받으려고 너무 애썼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가족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 비난하니까 가족들이 원하는 바대로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 인생이 아니었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리고 가족의 뭐 눈높이 이런 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선택한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막상 자유롭게 이제 독립이 돼서 살려고 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도달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끊임없는 이 자신감 부족과 자기 비단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크게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선 대인관계 방식부터 검토를 해봐라. 아까 앞에서 대인관계부터 소수를 하셨는데 좀 건강한 방식은 아니거든요. 끊고 가버리는 거 끊고 도망치는 것부터 그렇고 그다 손해보는데도 사람들과 해주고 해준다든가 갈등이 생기면 피한다든가 이런 거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을 살고 뭐 이거 다 떠나서 사회생활할 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고 자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시면서 그걸 좀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사람을 상대하는 방식을 좀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는 아마도 혹시 본인에게 착한 아이 콤플렉스가 있나 혹시 이런 것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과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당황하는 게 좀 느껴져요. 어떡하지? 원하는 게 없지? 너무 늦은 것 같아. 그런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럴만하잖아요. 당연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런 인생을 안 살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것 또 이 원하는 것을 무작정 할 수는 없잖아요. 사회에 대한 인식 세상에 대한 인식을 쌓아 나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과 조합을 시켜서 인생의 목표를 찾아야 되는데 이 인생 목표 찾기가 지금 본인이 원하는 과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조급해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20대라면서요. 그럼 뭐 나이가 하첨 남았네요. 인생 목표를 찾는 기관을 탐색기라고 규정한다면 이 탐색기는 30대까지 할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30대까지만 찾으면 돼요. 그럼 시간이 아직 10몇 년 남았잖아요. 30대 넘어서 못 찾으면 문제가 되죠. 40살 중반쯤 보냈는데 그때도 못 찾았다 그런 게 문제가 되는데 그런 사연 보내신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네요. 못 찾으신 분 놀라주십시오. 20대 후반이나 30대에서 못 찾았다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살지 않아도 못 찾은 사람들이 많네. 많죠. 많죠. 이런 부모가 아니어서 지금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유 있게 지금은 자기한테 더 너그러워지면서 그래 나는 지금 어떻게 살지 아직 결정을 못했고 인생 목표도 없어. 이제 찾아야지 본격적으로. 그러면 여러 가지 사회생활 경험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탐색을 해보는 시간을 충분히 자기에게 허용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분은 이 인생 목표 찾기를 해야 될 시점인데 자꾸 노력형 인간이 되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왜 되려고 그러는지가 나 좀 궁금해요. 노력형 인간이 왜 되려고 왜 되려고 하는지 이거 되게 피곤한 건데 저는 아침형 인간이라고 저는 배짱형 인간이 지향이 배짱형 인간이 되고 싶어요. 절대 노력형이 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왜 노력형 인간이 되고 싶고 발전하는 인간이 돼야 된다는 이런 어떤 자기에 대한 요구가 있느냐 혹시 그게 원하는 게 발견돼서 노력형 인간이 되고 싶은 건 백번이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심리학자가 되고 싶어 전혀 되고 싶지 않았다가 갑자기 찾았어요. 그럼 노력이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심리학자가 되기로 결심한 다음부터 공부 시작했거든요. 그저까지 팽팽 놀다가 배짱이처럼 지내다가 목표가 생기면 노력이 자연히 따라오는데 왜 목표가 아직 없는데 노력형 인간이 돼야 된다는 이런 앞뒤가 전도된 목표를 세우셨을까 혹시 그거는 빨리 목표를 찾아야 된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뒤처지는 것 같아서 낙오되면 안 된다. 주변의 시선 평가 부모나 가족한테는 인정받으려고 안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그럴 수 있어요. 착하다니 콤플렉스 사실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노력형 인간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이거 잘 안 됩니다. 본인이 계속 얘기했지만 하려고 하면 안 돼서 또 자책하고 또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자책하고 앞뒤가 바뀌었으니까 뭘 위해서 노력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하고 싶은 게 없는데 무슨 노력형 인간이 돼요. 뭘 노력해요. 약간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노력이 부모가 강압적이었던 부모였다고 빼고 가는 그러면 노력이 좀 한정적인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노력하는 것만 쳐주는 거 예를 들면 좋은 대학 가야지 그 공부하는 것만 너가 노력하는 거라고 한다거나 이러면 이 사람이 생각했던 부모가 말했던 그런 노력의 형태와 색깔 그거 아니면 다 노력 아닌 걸로 느낄 수도 있고 그 노력을 위해서 그걸 다시 찾으려고 되게 헤매고 있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어쨌든 이 목표는 달성 불가능한 목표다.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게 만드는 목표다. 라는 거예요. 즉 인생 목표가 정해지지 않고 하고 싶은 것을 찾지 못했는데 노력형 인간이 되겠다. 이게 되겠냐고요. 안 되죠. 달성할 수가 없고 그 과정에서 못하니까 자꾸 자기를 비난하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과감하게 좀 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목표가 잡히고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자연스럽게 노력이 뒤따를 것이고 거기에서 만약에 잘 못한다 그랬을 때는 그거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죠. 왜 그러는지. 그러나 그게 아직 없는 상황이니까 너무 거기에 연연해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부터 그러면 탐색기를 가지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위한 인생 나를 위한 생활을 시작해야 돼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좀 해봐야 돼요. 이것저것 거기에는 저는 놀기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어릴 때 잘 못 놀았다고 즐겁게 놀기 저 추천 왜냐면 어릴 때부터 부모님 눈치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놀지도 못해요. 한동안 보고 놀라고 하면 놀 것 같아요. 못 놀아요. 못 놀아요. 술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즐겁게 노는 것도 결국 그 사람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뭐 필요하다면 즐거운 놀이도 하고 또 여행도 떠나고 책도 보고 친구들도 사귀고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건 노력 안 해도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열심히 하다 보면 아 나는 이런 쪽에 내가 재능이 있나봐 난 또 이런 거 참 재미있네 하고 싶네 이런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네.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하시나요? 음식을 그쪽으로 뭐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그쪽으로 하다 보면 사람이랑 물이 차서 자꾸 짧게 짧게 경력을 쌓으니까 그래서 인간관계 문제를 풀려면 자기 문제 봉투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나선생분 이제 얘기해 주시죠. 나를 발전시키는 노력형 인간 말씀하셨는데 이 노력을 한 부분을 좀 찾아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노력한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뭐 이제 인간한테 실망할 도망가지 않고 약간 까칠하게 막 자기주장하고 이게 뭔가 되게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나 싶은데 우선은 지금은 지금 단계에서는 내가 잘한 부분이 뭘까를 보는 게 중요하고 그거를 좀 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좀 마음 아픈 게 뭐냐면 완전히 관심 없는 부모 밑에서 자라면 차라리 독립적으로 크는 경우들이 있어요. 친구들 만나고 뭘 하고 뭐라도 해서 그러는데 가장 좀 마음이 아픈 부모의 유형 중에 하나가 잘해주고 여기처럼 정상에다가 시험 폭탄에다가 잘해주는 것 어떨 땐 잘해주는 것 같은데 갑자기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돌변하거나 이럴 때 되면 아이들이 그 두 개의 다 이제 그냥 맨날 안 주면 바라지도 않게 되는데 어쩔 때 주면 자기의 자존심을 다 눌러가면서 그거에 맞추려고 그 한 번을 받으려고 되게 애를 써요. 그걸 이제 딱 느끼는 순간 너무 순간 여기 말한 것처럼 제일 후회스러운 느낌 되게 비참한 느낌을 느낀다든지 아 정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싹 밀려오면 정말 너무너무 많이 힘들어진 거죠. 우선 그런 상황이 좀 되게 어려웠다. 그런데 이분이 독립을 했어요. 어쨌든 안전한 곳으로 넘어왔고 가족과 분리를 하고 본인이 가장 그래도 안심되는 공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되게 잘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자 그러면 이분이 선생님도 이 패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여기 글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손해를 볼 정도로 상대랑 잘 지낸다. 나는 좀 말을 안 한다. 트러블 갈등 상황이 생기니까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를 어떤 거하고 연관지으셨냐면 부모가 나를 찍어 눌렀다. 이제 엄마의 얘기를 하면서 찍어 눌렀다. 우리 집은 존중이 없었다. 나를 수용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다 보니 나는 가만히 있게 되었고 가만히 있는 것은 뭔가 약자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약자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만하게 되고 사람들이 비난한다. 이렇게 좀 이어가셨는데 이 약자라서 사람들이 비난한다. 이 말이 바깥에서 경험되는 거긴 하지만 이 사람 안 해도 되게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뭔가 말 못하고 있으면 그런 취급을 당해. 화도 나지만 동시에 이게 굉장히 좀 속상한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나하고 어떤 게 좀 연결이 되냐면 엄마도 가만히 있었어요. 엄마도 가만히 있었고 그리고 아빠는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강약, 약강이라고 하나? 강한, 밖에서는 아무 소리 못하고 사람들에게는 체면을 치르느라고 착하고 좋은 가장처럼 보이는데 자기들 약자라고 생각하는 가족들 앞에서는 되게 강한 모습이 보이거나 그러니까 약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자는 사람들이 비난할 거야. 근데 내가 약자인 것 같아. 이 생각 사이에서 되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모습을 나 역시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상대가 잘 지내는 거 갈등을 피하려고 조절하는 거 이게 되게 약자고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잘하는 부분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계속 깽판 치고 다닌다거나 계속 자기 주장만 한다고 하거나 그럼 이게 강자여서 좋냐 이것도 아니기 때문에 강자도 아니에요. 그렇죠. 한동원이쯤이야. 이기적인 사람들이지. 지금 단계에서는 내가 그런 면이 있었네? 그게 막 맨날 찌그러져 있는 게 아니라 나는 뭔가 갈등을 피하려고 조절하려고 애썼던 부분이네 이런 사고의 전환이 지금 단계에서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갈등 조정하려고 애쓰는 거가 약자일까? 그럼 나는 약자일까? 이거에 대한 생각이 좀 제가 뭔가 물방울 좀 튕기고 싶은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는 제 눈에는 긍정적인 걸 찾을 수 있는데 이분이 지금은 긍정적인 자기 모습을 찾기가 좀 어려운 상태다. 본인이 찾기는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옆에서 얘기를 하면서 찾아내줘야 돼요. 맞아요. 긍정적인 것을 계속 이렇게 누군가가 조망해줘야 나한테 그런 면이 있었어? 거울을 봐야 내 얼굴에 뭐가 묻은지 아는 것처럼 누군가 그런 반응들을 해줬어야 되거든요. 그게 좀 부족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드릴게요. 내가 힘들었구나. 마음의 상처가 있었다. 이런 것을 보는 거. 옛날에는 자기가 다 통제당하고 끌려다니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다녔는데 어느 순간 어?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내 목소리가 없네? 이런 관찰과 자각이 가능해졌어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랬고 지금은 이래요. 지금은 나 좋은 거 찾았어요. 근데 과거에서 못 벗어나요. 과거하고 지금의 나를 분리할 줄도 알아요. 그리고 6개월, 5개월에서 1년 만에 관계를 끝내요. 선생님들이 말씀하셨죠. 이상한 인간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막 그러면 되게 이상한 인간이 있는데 1년, 2년 버티고 하는 게 좋은 거냐? 이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강도는 좀 이따가 다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아, 내가 위험할 때 위험 순으로 자각하고 아, 그만둬야겠다. 여기 어딘가로 안전한 데로 가야겠다. 이거를 발동시킬 수 있는 거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가족과 내가 이렇게 밀착되어 있었다니 이거를 깨닫는 거 진짜 어려운데 해냈어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목표를 갖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것도 내가 원하는 거 좋은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거의 어떤 볼륨 조절이 그거가 이제 앞으로 조금 약간 좀 시기가 지나서 그게 이제 될 거예요. 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근데 이걸 이제 그럼 강점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저는 지금 어떤 단계인 것 같냐면 노력할 부분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그 내가 이별한 것들 있죠. 이별하고 상실했다는 건 꼭 좋은 것만 잃어버렸을 때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나와 지금 약간 끊어냈어요. 그거를 끊어냈어요. 미운 가족하고 끊어냈지만 그걸로부터 늘 막 마음이 기쁘고 날뛰진 않아요. 인간이 그리고 내가 뭔가 새로운 이제 그럼 나는 독립적으로 살 거야 라고 해서 나갔지만 그게 늘 설레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걱정도 되기도 하고 혹시 어디로 갈지 모르면 어떡하지 갈 데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뭔가를 끊어내는 데에는 늘 사람은 좀 어려움을 겪거든요. 예를 들면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나침반이 없어진 것처럼 이성표가 없어진 것처럼 그러면 아 내가 이 시기구나 혹은 이 시기를 잘 못 보내서 이 시기가 좀 너무 길어졌나 이 길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까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위로 아니면 그 시간에 대한 인정과 위로와 이런 게 좀 충분하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뭘 할 수 있는지 이분이 보니까 작은 목표를 실현하니까 꽤 상담이나 아니면 뭐 이런 책 같은 거나 좀 알아보셔가지고 자기를 막 활력있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찾으신 것 같은데 비슷해요. 선생님 말씀해주시면 되죠. 저는 지금 이 사연을 보내준 게 봄하고 맞닿아 있잖아요. 계절하고 너무 잘 맞닿아 봄날을 좀 즐겨라. 봄날 즐겨라. 봄날 즐겨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 뭔지 그러니까 이게 생각만 바꿔요. 이런 게 어려워요. 즐기는 게 뭔지 몰라서 맞아요. 누가 좀 알려주면 죽겠어. 롤러스케이트를 타러 가라든지 그러게 그러게. 근데 이제 그게 막상 안 해본 사람이 즐기려는데 뭘 즐겨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음식 해야죠. 음식. 음식도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맞아요. 뭐 그런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래서 이게 다 드시지 말고. 다른 고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초대하고. 너무 좋죠. 음식 좋아하니까. 이런 것도 괜찮네요. 이게 생각만으로는 바뀌기 되게 어렵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들.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게. 무조건 행동하고 같이 움직여야 돼요.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이 마음이 바뀌는 느낌 자체를 좀 느껴야 되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다. 그런 긍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을 좀 찾아가야 되고 가서도 막 아유 이렇게 갔어. 봄꽃놀이를 하라고 갔어. 근데 아 쟤네들은 다 연인이었는데 나는 혼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있어요. 근데 아 지금의 난 들 수 있구나. 그런데 우리 말을 딱 떠올려야 돼. 그만. 그 생각 그만. 그 생각 그만. 봄꽃을 봐. 봄꽃을 봐. 너 봄꽃 보고 싶어서 왔잖아. 그래서 부정적 생각이 드는 것을 자기가 나 왜 이러지? 되게 이상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뭔가 그런 나와의 이별 장면이기 때문에 그 때를 좀 잘 보내기 위해서 부정적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아 이거는 그만. 이제 너는 또 새로운 이제 갈 거잖아. 이런 생각을 계속 자각하고 이게 좀 노력이 필요해요. 필요하니까 자각하고 그런 노력들 같은 것도 사연으로 보내도 좋고 주변하고 나누면서 좀 해보면 좋겠어요. 봄나를 좀. 저는 이것도 궁금했어요. 목표 이런 분들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들한테 진짜 많이 하는 조언이거든요. 목표를 아주 작게 쪼개서 조금 조금씩 달성해보면 이제 뭐 성취감도 느끼고 이런 얘기 사실 도움 안 되죠? 저는 많이 합니다. 친구들하고. 많이 한다. 도움 안 된다. 일단 많이 한다 편. 이 목표가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작은 목표. 뭐 이런 거죠. 하루 종일 만약에 누워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일어나서 밖에 한 바퀴 돌고 오자. 이 정도. 좋아. 이 정도는 목표 괜찮은 거. 상담에서 목표할 때는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그 자리에서 앉는다. 진짜 잘게 쪼개야 돼? 정말 잘게 쪼개야 돼.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만약에 내가 컴퓨터를 켜서 과제를 하고 싶다. 오늘의 과제를 하고 싶다. 이러면 그거를 잘게 쪼개 그 행동을 잘게 쪼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러면 오늘 가서 컴퓨터로 과제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담자하고 어떤 것들을 하냐면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는 거 앉아야 돼. 그러면 컴퓨터를 켜야 돼. 스위치를 타야 돼. 이렇게 자자분한 것까지 같이 좀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런 것까지 같이 좀 봐주는 이게 혼자서 조금 어려운 것 같긴 하고 이제 상담자가 좀 필요해서 같이 얘기하고 그걸 내가 해낸 걸 같이 뭐 이렇게 나누고 이런 게 좀 필요하긴 하죠. AI 로봇을 하나 사셔야죠. 날 점검을 주는. 그러면 상기겠어. 왜 근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행동주의에서 나온 거잖아요. 쉐이핑이라고 조형. 동물 조형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조형이라고 해서 쉐이핑. 애들만 이렇게 훈련시킨다. 훈련시킨다. 서커스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빚어진다 이런 느낌구나. 저에서 나온 건데 일부 효과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어리다거나 지적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거나 정신 장애가 심하다든가 이럴 땐 이게 필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조력자도 있어야 돼. 체크해 주는. 그러니까 일반 상담에서는 그다지 효과 없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무력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런 능력이 떨어져서 빠진 사람들보다는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문제든 사회적인 문제든 그런 거에서 생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아예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아주 효과적이지는 않다. 이거는 완전 문제적인 문제가 생겨야 될 수는 않다. 완전 무기력한 사람한테 접근이 어려운 게 있죠. 약간 활동이 되는 사람한테 좀 가능한. 접근이죠. 어쨌든 그래서 그건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쓰면 되는 거고요. 그럼 효과적인 사람한테는. 너무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까딱 잘못하면 오히려 더 절망가 자절자절 자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보면 이렇게 무비력한 사람한테는 꼭 이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가 의지가 없는 거라든지. 의지를 세워. 결심을 하면 되지. 그런 말은 정말 짜증나게 하죠.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어쨌든 자기가 자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평가받을지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떨까 또는 거절당하면 어떨까 이런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분과 확실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제가 볼 때는 대인관계 검토도 가능하고 인생 목표도 바람직하게 세워질 수 있고 또 자기 인생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쫙 글 잘 썼잖아요. 그런데 맨 마지막 문장이 진짜 재밌어요. 네. 꼭꼭 넣었습니다. 세 분의 상담을 들으면 감사드리고 싶어서 저도 신청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본심이거든요. 나도 신청해보고 싶어. 여기까지만 쓰면 되거든요. 그런데 한 마디 더 써요. 그런데 쓰다보니 너무 한심해서 공감도 안 될 것 같아요. 이 얘기 왜 넣었을까요? 혹시 그렇게 느낄까 봐.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할까 봐. 미리 까는 거예요. 자기를 비하하면서. 이게 이제 유비식. 삼국제는 유비가 맨날 이러시거든요. 병역자 스타일. 병역자. 이래서 저는 원래 무능하고 이러면서 자기를 까요. 그러면 상대방이 미안해서라도 세게 얘기 못하잖아요. 이게 이분한테 상당히 배어져 있다. 어느 정도. 자기 비하나 비난이 사실 언니나 가족들 관계에서 많이 들어서 생긴 거일 수도 있지만 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 같은 데서 생기는 특유의 대인 방어술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마지막에 읽어주시는 것만으로 감사. 뭐 감사해요. 상담을 해줘야 감사한 거지. 우리가 진짜로 읽어주고선 아무 말도 안 하고 끝내버렸으면 화내셨을 거 아니야. 한번 해놓고 그랬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저도 신청해보고 싶었다. 그런데 내용이 시원치 않더라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의상. 시원치 않더라도 상담 부탁드립니다.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정도의 글을 쓸 수 있게끔 돼야 돼요. 그 정도로 상대방에 대해서 거절이나 비난이나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여러 가지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 말버릇 있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자기 비하하는 그런 표현이 상대방한테는 되게 어려운 표현이거든요.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신청해보고 싶었어요. 라고 하면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반응을 할지. 아니면 그렇게 반응이 자연스럽잖아요. 그 반응을 준비를 했는데 근데 쓰다보리를 너무 하시면서 공감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공감을 해달라는 건가? 이 혼란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화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이 사람한테는,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가지고 계속 그걸 곱씹게 되거든요. 상대방이 그런 어떤 적절한 대포를 못하게 되니까 말을 시키기도 하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는 얘기 그대로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또 말하는 사람은 또 오해하고 또 근처를 하죠. 제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뭐라고 답변을 해드려야 되지? 이게 늘 혼란스럽거든요. 뭘 원하는 거지? 그게 잘 파악이 안 돼요. 대화할 때도 이렇게 할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익숙하신 것 같아요. 잘 습관적으로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대방한테 정확하게 듣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그렇게 질문을 해줘야 대화하기 훨씬 수월하다. 그래서 상대방이 설사 마음에 안 들어하고 한심하게 여긴다 하더라도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그렇게 했을 때 그걸 감당해서 이겨내는 것도 자기가 해결해야 될 과제잖아요. 꽃놀이 가시면 뭐를 중점으로 보시냐면 오늘 보니까 완전 진짜 개나리가 활짝 폈더라고요. 그 꽃망울 있잖아요. 꽃망울. 겨울에 아무것도 없던데 해서 어떻게 이 새싹이 낫지? 이거 중점적으로 봐보십시오. 운다 운다 지금 울었다. 눈물이 난다. 이 고목같이 느껴졌던 데서 어떻게 꽃이 피는지 이거를 좀 잘 보게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사실 시집 같은 거 있는 게 보인다. 시집이 되게 큰 위로가 될 때가 많거든요. 좋은 시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표로 찾아가시는 여정을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많은 경험도 좋고 제일 좋은 간접 경험은 책이에요. 책을 많이 읽으면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내는데 너무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괜찮으시다면 책도 읽고 봄꽃놀이 꼭 가시고 아까 그 새싹 어떻게 이 추운 겨울에서 새싹을 피우는가 언제 한 편인가 지금 나중에 또 되시면 지금 꿈을 사실은 있는데 관계에서 자꾸 삐걱거리다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 5개월 1년 정도 이 내용이 있죠. 이거를 조금 자세히 풀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게 좀 상처였는지 왜 내가 이걸 단절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도 보내주시면 저는 형제 얘기도 궁금하고 형제는 또 어떻게 해야 하셔도 사연이 많이 담겨 있는데 오늘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매우 공감하고 있으니까 더 자세한 내용을 보내주시면 더 풍부하게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영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명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영입니다. 네.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이 방송이 생각보다 또 인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는 좋은데 사연을 안 보내주셔서 지금 문제가 크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연이 굉장히 짧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런 아주 철학적인 고민들도 좋으니까 편하게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메일 주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번 방송 후기가 아주 길게 꼼꼼하게 왔기 때문에 축약해서 읽어드리고 또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성우울증과 중독형 도망자라고 본인을 표현하신 분이거든요. 네. 읽어주시죠. 만성우울증과 중독형 도망자 편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이 방송 잘 봤습니다. 세 분 진심으로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번 돌려보며 곱씹어봤습니다. 메일을 보내는 과정에서 생각 정리가 되니까 개운한 느낌도 받았어요. 이후에 김태영 소장님의 책 누구에게나 어린 시절에 상처가 있다에 나오는 감정 해소, 애도와 이별, 자존감 회복과 정체성 확립, 새로운 관계 맺기를 완료 또는 진행 예정입니다. 부모님에게 인정욕구를 포기하며 애도하는 과정에서 힘들기도 했지만 지금은 후련합니다. 또한 아침에 108배를 다시 시작했고요. 저는 이대로 괜찮습니다라는 기도문을 가지고 제 안에 있는 열등의식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저에 대해선 우울증과 부정적인 감정을 끊을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자라서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사회단체, 그러니까 촉구 행동에서 제가 불편했던 부분은 앞선 이메일에 썼던 내용도 있지만 집회 참여하면 제 마음에서 타인에 대한 분노가 나왔었거든요. 이런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는 사회단체 대신에 다른 방향으로 제가 사회의 기여할 단체에서 5월 말부터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메일을 보낸 후에 어머니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저보다 압박감을 더 크게 받고 자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랑, 칭찬 등 긍정적인 감정을 가족에게 표현받은 경험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결혼 초기에 경제적인 문제로 힘들어서 자식은 좀 더 편하게 살길 원하는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 상황을 아니까 부모님이 이해됐고 궁금증이 풀리니 미워하는 마음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정욕구가 강했을 땐 제가 할 말이라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딱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관계를 끊는다는 생각도 내려놨습니다.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할까요? 글쓰기를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생존 부환도 있지만 제 스스로 만든 기준이 높아서 제 글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게 더 컸습니다. 대가들의 글을 많이 보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회비판 글을 많이 썼는데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알고리즘이 아닌 운영자가 글을 내린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니까 글을 더 쓰기 싫어지더라고요. 저는 사업할 때부터 제가 설계하고 만들고 싶은 욕구가 컸습니다. 만드는 일은 몸을 써야 하는데 피부 때문에 거친 환경에서 일하는 건 불가능해서 프로그래밍을 알았을 때 오, 이거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적성엔 잘 맞고요. 인류가 되지 않으면 또 일을 바꾸지 않을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년 전엔 자기 개발에 빠져서 인류들의 글이나 영상을 많이 봐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재는 그런 콘텐츠를 멀리하고 남하고 비교하지 않고 제 자신에 집중하며 과정을 즐기려 하고 있어요. 저는 공부, 일, 인간관계에 부팅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필요합니다. 제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기 전까지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탐색을 오래 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성과가 제일 좋지 않더라고요. 최근엔 공부나 일에 있어서는 너무 탐색하지 말고 일단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제가 편한 사람을 만나도 처음에 말이 잘 안 나오고 버벅거려서 예전에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버퍼링 시간이 있다고 말하고 시작해요. 낯선 사람한테 말을 거는 건 어렵지 않은데 탐색을 좀 하는 편입니다. 어렸을 때 딱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째, 제발 주말엔 마음 편히 가족들과 여행을 가서 놀고 싶다. 둘째, 내 질문을 받아주는 환경에 있고 싶다. 현재는 마음 편한 게 최고다. 조금이라도 사회에 기여해서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력서와 면접을 보며 취업 준비와 공부를 병행하고 있고요. 또한 기후위기, 상대적 불평등, 한반도 전쟁 위험 및 통일, 한국인의 행복 등 공익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밖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아서 꼭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생각에 괴로웠던 적이 있는데요. 현재는 경험해 보면서 좁히든지 찾아보든지 하자라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 번 세 분께 감사드리고 사회에 좋은 영향력 주셔서 또 한 번 감사드려요. 모두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해주셨어요. 네. 이분이 저번 방송에 김태용 소장님 얘기 더 많이 듣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뜻대로 해드렸는데 해드렸는데 저희가 기분 상했을까 봐 사과를 하셨어요. 그래서 퇴고를 자기가 끝까지 못하고 신경 써서 쓰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전혀 기분 상하지 않았고요. 이때가 기회다 하면서 선생님한테 다 시켰는데 맞아요. 그리고 댓글에도 어떤 분이 그걸 또 오해하시고 왜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 싶어 하냐 이건 편협한 거다 그걸 돌아봐야겠다 이런 댓글이 또 달리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너그라이 양해를 부탁드려가지고 저희는 괜찮으니까 지겨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내용이 저희가 지금 사연처럼 정리해서 올렸는데 원래는 두 선생님이 질문한 거랑 해줬던 얘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길게 보내주신 거예요. 좀 중요한 내용들만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어드렸고요. 아까 좀 보시면서 더 해주고 싶은 조언 그리고 질문도 좀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관계를 끊는다는 생각은 내려놨다. 근데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나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관계를 끊는다는 생각을 일단 내려놓으셨고요. 보니까 근데 가족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저는 맞는 생각이라고 봐요. 어차피 잘 안 바뀌죠. 그래서 목표가 일단 불가능하다고 봤을 때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지금 이 사연 쓰시고 나서 어머니하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가족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고 미움도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 노력을 계속 하시면 되고요. 일단 목표는 어디에 잡아야 되냐면 가족으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는 것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쪽으로 가족과의 관계 방식을 좀 조정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뭐 그런 방식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대화할 수 있어요. 어머니하고 제가 과정을 통하면 그런 걸 통해서 전달을 하고 나한테 그런 비난을 하지 마라. 눈치 주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을 종종하게 요구하고 또 사연 들으면서 이해하면서도 또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런 식으로 일단 첫째 목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으로 잡고 두 번째는 건강한 소통을 하는 쪽으로 최대한 관계 방식을 좀 바꿔나와야 되겠죠. 비난 같은 걸 적게 하고 공감 지지 많이 하게 하고 일단 남의 말 잘 들어주는 뭐 이런 식의 그런 식으로 건강한 소통으로 조금씩 조금씩 유도해 나가는 게 쉽지하다. 요거까지는 왜 되냐면 가족이 안 바뀌어도 이건 해야 돼요. 부모가 특정한 방식으로 나한테 어떻게 대접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비난을 한다든가 인많이 아니라 근데 옛날 같으면 도망치거나 막 싸우거나 하면 부모도 그걸 안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습관화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반응하는 걸 바꿔버린다. 도망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차분하게 그 얘기를 다 듣고 설명하면서 비난을 그만둘 것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 아주 가벼운 자세로 그냥 그걸 계속 안 받아준다든가 화를 내지 않고 사실 상대방이 화를 내야도 재밌거든요.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근데 반응이 시원찮게 나오면 지금 맥이 빠진다 그럴까요? 어떤 방법을 쓰든 그런 걸 좀 무력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부모님도 바꿔요.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얘랑 소통을 해야 되는데 얘랑 같은 방식으로 안 통하니까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건강한 소통 쪽으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정도가 일단 최종 목표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선생님 보시기에 이분이 이제 내가 사람들 만날 때 좀 버퍼링이 필요하고 시간이 탐색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잘 알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시작하시는 거 그런 시도 자체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더 한 발 나아가자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함으로써 좀 어색해지는 경우가 사실 좀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좀 이 부분이 힘드니까 이런 걸 좀 이렇게 배려해줘 이거 너무 우리 사회가 받아줘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좀 눈치 보는 상황이 생기거나 약간 그쪽에서 좀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좀 더 가져가면 좋겠냐 지금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은데 나중에는 내가 조금 느리게 하더라도 내 스스로 아 나 느린 것 같아 혹은 상대가 어떻게 하는 것 같아 하는 상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약간 견디는 힘이 좀 생기면 이 말을 굳이 안 해도 이 버퍼링 자체의 속도가 내가 좀 조절이 돼요. 그래서 그냥 내 안에서 이런 불편함, 걱정, 급하게 나가려고 하는 거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는 거 이게 내 안에서 좀 더 조절되면 더 좋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말하면서 조금 이제 소통이 더 쉬워졌잖아요. 그 연습을 통해서 나중에는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 속도를 관계적인 보이지 않는 기술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기술로 가져오면 훨씬 더 좀 더 관계가 좀 부드러워질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그 글 쓰는 패턴을 보니까요. 뭔가 다 정리해야 말할 수 있는 성격일 것 같은데 느낌이 그래서 대화할 때 그런 얘기들을 꺼내거나 그런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문장이나 이 맺음 자체가 보니까 엄청 깊게 고민하셔서 그게 딱 정리됐을 때만 딱 밖으로 꺼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자체무도로 해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다음 단계까지 가면 제일 좋고 우선은 부모님하고 관계를 안 끊는다고 결정 내리신 거 이것도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나 부모하고 연 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준이 아니고 지난 사연을 생각했을 때 근데 이제 인정욕구 강했을 때는 할 말이 있었는데 지금 딱히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 강께 안 끊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왜 할 말이 없겠어요. 할 말은 또 잘 찾아가지고 하면 되죠. 말 많이 하고 하십시오. 저는 이거는 약간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는데 글쓰기를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자기가 스스로 만든 기준이 높아서 제 글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컸다잖아요. 차이 비판글을 많이 썼는데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 운영자가 임의로 글을 내려서 기분이 나빠서 글을 쓰기를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유를 드셨거든요. 이런 거 괜찮나요? 어떤 상태인가요? 별로 안 좋죠. 왜냐하면 자기에 대한 기대나 요가 너무 높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평가가 가혹해지잖아요. 그렇죠. 왜 나는 김지영은... 아니 아니야. 김지영이구나. 나쁜 놈인데. 나는 왜 조정래 만큼 일이 되나. 글을 못 쓰는 거야. 그럴 바에는 안 쓰겠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나는 왜 손흥님보다 축구를 못 하지? 조기 축구회 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조기 축구회도 충분히 즐겁게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은 내가 이걸 얼마나 좋아하고 즐기고 또 나름 잘할 수 있는 거지 여기도 있지만 대가들 글을 많이 보니 더 그랬다고 하는데 대가들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건데요. 이게 지난 시간에도 분석했듯이 어릴 때부터 계속 어떤 기대, 부모님의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있어요. 자기에 대한 너무 강한 과도한 기대나 요구 그리고 그것에 기초한 자기에 대한 저평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사연 보는 거 보니까. 이 당시랑 또 지금에도 다를 것 같아요. 네. 다르니까. 그다음에 뭐 입막음을 당하고 나서 글을 쓰기도 했다는 것도 이럴 때 이제 더 글을 쓰고 싶어져야 돼요. 그렇죠. 더 전체적으로 쓰거나. 투지가 올라가야 돼요. 어? 내 글이 이게 조회수 높고 사람들이 많이 보고 정권에 위협이 되니까 이것들이 갑자기 블라인드를 쳐? 그러면 딴 데다 쓰지. 내 블로그를 만들겠어.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분이요? 저도 옛날에 보면은 제가 책을 처음에 썼는데 심리학자로 다시 활동하려고 할 때 아무도 내주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그 출판사 입장에서 무명에다가 아무것도 없는데 책을 내주겠어요? 그때 이제 제가 했던 거는 자비 출판을 했다. 내 돈으로. 그래서 제가 망했습니다. 파산했어요. 파산했어요. 그 정도 투지는 올라와야 된다. 아 그렇잖아요. 파산을 다고할 정도로. 파산을 다고할 정도로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해야 글이 쓰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투지가 올라간 게 맞지. 맞네요. 그런데 아이고 뭐 자꾸 이거 블라인드 처리해. 내 거 잘라. 뭐 안 쓸래. 이러면 그게 못 써요. 만약에 건강한 욕구였다면 당연히 투지가 더 올라와서 더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야 되는데 일단 시작 자체도 이렇게 지금 반복적인 경험들이 정말 자기가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시도해보고 잘하고 인정받고 그걸 하시다가 그 이후에는 대가들과 비교를 하시면서 아 그 정도는 못 가겠어 하면서 이렇게 적는 이 패턴.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 지금은 뭐 그래서 정리를 스스로 많이 했다. 이제는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전 추정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기준으로 자기의 마음 상태를 진단해. 정말로 좋아하는 건 그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108배도 시작하시고 저는 이대로 괜찮습니다. 기도도 하신다니까. 네. 아마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번에 방송 이 사연을 보내시면서 계기가 되셨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고민을 굉장히 오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정돈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얘기를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까지 더 힘을 내서 앞으로의 계획들도 굉장히 좋은 계획들이 많거든요. 이런 공익적 관심사에 대한 것도 공부해보고 싶고. 그리고 특히 저는 이분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돈은 아주 나는 상관없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서 있고 싶다. 이런 가치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배우기도 어려운 가치관이거든요. 본인이 선택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성장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 연속 긴 글 쓰시려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보내주셔서 정성을 위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촛불전진 채널의 애청자입니다. 정치,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채널은 꽤 많지만 김태영 상담소는 사회적 담론과 더불어 개인의 고민에까지 귀를 기울여 주셔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는 고민일까 우려가 되어서 망설였지만 소장님과 촛불전진 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서 글을 보내봅니다. 너무 힘들고 희망이 없어 사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들다고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자살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인간은 왜 사는가 존재의 가치란 무엇인가 이런 의문을 가장 한심하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태어났는데 그럼 살지 죽냐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건강이 너무 나빠져 혼자 사실 수 없게 된 어머니를 모시며 저렇게 타인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참고로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매우 풍족하시고 간병인도 청할 수 있지만 제가 상황이 되어서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생계 문제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작년에 보육원에서 나온 자립준비 청년들이 연이어 자살하는 일이 있었는데 만약 그 청년들이 저에게 이렇게 힘들고 희망이 없는데 왜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해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마다 말문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읽어보고요. 여러 관련 자료도 찾아보았지만 명쾌한 답은 얻을 수 없었어요. 차라리 제가 기독교도라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니 소중한 것이고 힘들다고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받아들이겠지만 기독교도도 아니라서 그런지 그렇게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삶의 이유를 존재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 속에서 찾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죽으면 주변 사람들이 슬퍼하니까 혹은 내가 돌봐야 사람이 있으니까 라는 식으로요. 하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오롯이 한 개인의 입장에서 힘들고 괴로워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정말 쓰임과 상관없이 생명 그 자체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선생님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단은 김태영 상담소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어요. 사회적 담론과 더불어 개인의 고민까지 길을 기울여주신다. 고맙습니다. 자 이 취지에 우리 프로그램의 취지에 딱 맞는 질문이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이런 겁니다. 정말 풀리지 않는 고민. 이걸 절대 혼자 생각해서 찾을 수가 없는 답이에요. 그런데 인간이라면 어느 순간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순간이 오신 것 같고 다행히도 그때 저희를 만나셔서 좋은 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에 가장 명쾌한 해답을 우리 역시 김태영 선생님이 해주실 거기 때문에 기대하고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는데 오롯이 한 개인의 입장에서 힘들고 괴로워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 자체가 모순적이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어요. 오롯이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힘들고 괴로울 게 없어요. 맨 앞에 너무 힘들고 희망이 없어 사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들다 이런 의미가 하셨는데 너무 힘들다 라고 할 때 보통 뭘 가지고 힘들다 그럴까요? 혼자 무인도에서 산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우리 맹구 씨가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정글짐처럼 막 뛰어다니고. 세상에 나 혼자만 사람인 거죠? 가장처럼. 왔다 갔다 해. 다른 사람이 있어도 똑같아요. 말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뭐가 힘들다는 생각을 할까요? 이렇게 살았다 아니었네요. 그렇죠. 그렇겠죠. 폭풍을 칠 때 힘들고 몸 피하기 힘들고 그런 거 없으면 좀 힘들지만 인생이 힘들어 죽고 싶어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인생이 뭔지 모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인생에 대한 고민도 안 하겠죠. 또 희망이 없다는 것 때문에 절망할까요? 전혀 아무 생각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집 개도 지금 나이가 많아서 14살인 거 아니라 죽을 때가 됐거든요. 희망이 없잖아요. 너무 태평해.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 표정 너무 순진무구하고 불러운 표정을 짓고. 저 근데 어쨌든 이게 사람이 혼자 살면 이런 게 없어요. 힘들고 괴롭고 희망이 없고 이런 게 없어요. 혼자 사는 경우에는 아예 없는 거예요. 이런 건. 근데 왜 이런 게 생기냐. 혼자 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다. 그래서 오롯이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인생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럴 땐 인생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무인들 사는데 인생이란 무엇일까. 먹이 뭐야. 그냥 동물적으로 생존하다 죽는 것이지. 인생이란 말을 논할 것도 없고. 삶에 의미가 있을까. 따질 것도 없어요. 기준이 없고. 뭐하고 따져요. 내 삶에 의미가 있었는지 어떻게 따집니까. 못 따집니다. 삶의 가치도 논할 수 없죠. 그걸 논하려면 반드시 사회 속에서 살아갈 때만 논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할 때 그 의미는 사회에 대한 의미예요. 내 삶이 이 사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의미가 있었냐를 묻는 거지. 나 혼자 사는데 의미가 있냐 하면 누구한테 묻고 물을 기준으로 따져요. 누구한테 물어? 당신한테 물어봐도 모르겠는데. 아무도 못해. 걔한테 나 내 삶은 의미가 있었니? 그럼 걔가 멍멍 그랬지.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철학적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이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괴로워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라고 할 때 그것은 항상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묻는 질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관계. 관계. 그리고 자기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다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관계요? 관계에 대한 기여도 내지는 사회의 기여도죠. 그러니까 부모라는 사람도 그래요. 부모가 내가 삶에 의미가 있었다고 느낄 때 죽을 때. 그건 언제 느낄 것 같아요. 살면서 내 눈으로는 소고기 엄청 많이 먹었다나. 원없이 먹었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내 삶에 의미가 있었어. 그렇게는 평강 못 하겠죠. 부모도 죽을 때 내 삶에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자식들한테 쓰는 거예요. 이건 딴 얘기 잠깐 해도 되나요? 우리 엄마가 얼마 전에 지금 연락이 끊겼는데 왜 끊었냐면 어버이날 저희가 연락을 안 해가지고 매우 매우 화가 나셔서 카톡을 다 차단하셨거든요. 엄마 이 방송을 보면 꼭 연락처 차단 좀 풀어주시고 그래서 나의 삶은 이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저에게 마셨어. 근데 저는 생신은 챙겨드리는데 어버이날에 저희가 매년 그렇게 또 아이차게 챙기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근데 올해 어버이날이 유독 속상하셨나 봐요. 최원실이 풀려났잖아요. 아 이런 어버이날 선물이 거리라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합쳐서 진짜 잘 풀 수 있어. 어머니 같은 사람도 풀어주는데 아 그럴 수 있어요. 도대체 무슨 계기인지 모르겠거든. 근데 부모님의 삶에서는 그런 어버이날 한 순간이 나의 삶의 의미인 거예요. 그걸 찾는 거죠. 느끼는 거죠. 마침부터 엄마 이 방송 보면 꼭 연락도 주세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부모는 결국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또 거기서 좋은 일을 많이 했느냐 기여했느냐에 의해서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의미가 있니 이 가족에 그러면 쓸모가 있을 때 사람들은 의미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아버지 평생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먹여 살렸잖아요. 가족을 구양하셨잖아요. 아버지의 삶은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돈 벌어서 맨날 자기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집에 안 들어오고 바람이나 피고 내 삶은 의미가 있는 게 없다 그러죠. 너는 아버지로서의 가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회를 기준으로 사람들은 그 의미를 따지게 돼 있어요. 어차피 사회적 존재니까. 그리고 자기 가치도 그걸 따라서 평가하겠죠. 내가 가치가 있었냐 삶이 없었냐. 가치가 있었다는 뜻은 이 세상이 도움이 됐다는 거고 내 삶이. 가치가 없다는 뜻은 내 삶이 이 세상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됐고 흔적도 남기지 못했다는 거죠. 그럴 때 사람은 허무감을 느끼죠. 내가 왜 살았지? 이런 거.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살고 싶은 거잖아요. 이 사회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에 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고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그런 삶을 살 수 없을 때 인간답게 살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즉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을 내가 살고 있지 못하다고 느껴요. 그때의 다음이 바로 자살이라는 생각이 나요. 이게 삶인가. 이건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니야. 이게 진짜 사는 거야. 내가 왜 살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 치열한 개인간 경제, 공동체 파괴, 돈에 대한 지독한 욕망, 이런 것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들. 그런 삶을 막 살다 보면 삶의 의미를 찾기 힘들 거죠. 일단 공동체와 유리가 돼 있고 자기가. 혼자 고립돼 있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고 싶어도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제공이 안 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재미없다. 언태롭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자살 중에는 그런 것도 많아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상당하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것도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잘했다 하는 뜻은 아니지만 잘했다, 잘못했다. 떠나서 그 사람들이 삶을 하찮게 옆에서 죽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사회적 존재로서의 삶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없어서 죽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머니 문제도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혼자 아무것도 못하신다라든가 어머니가 판단 능력이나 이런 게 상실될 수도 있죠. 나이가 많아서 치매가 오거나 하면. 그런데 그 어머니는 어머니 혼자 내야 이 세상에 쓸모가 있냐 없냐 현재 시점에서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사랑은 인생 전체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이 사람이 이 사회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쓸모가 있냐 없냐 하면 하지만 애들은 밥 주면 안 되거든요. 사회에 당장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밥 먹이잖아요. 왜 그래요. 일단 뭐 사랑하니까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키워내면 언젠간 사랑 부실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밥 먹이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밥 먹이고 사랑하면 나중에 윤석열처럼 된다면 누가 사랑을 낳았어. 밥도 안 주죠. 그래서 현재의 쓸모 기여도 많은 평강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가 현재 사회에 그런 기여를 못 하시거나 혼자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머니가 살아온 인생이라는 것이 있고 또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이란 동물과 다른 게 뭐냐 하면 동물은 그렇게 되면 바로 버려요. 도태될 것 같은데요. 도태될 동물은 버려요. 무리에 도움이 안 된다면 버리잖아요. 인간은 그러진 않아요. 그 사람을 항상 사회적 존재로서 이해하고 기억하면서 챙겨주고 보호해 주는 게 또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그동안 가족에 의해 또 사회에 한 일들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그 어머니를 돌보는 것 이것 자체가 괜찮다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쓸모없으니까 고려장을 치러야 될 사람은 없다. 이건 일본 놈들이 만든 가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군요. 네. 어쨌든 쓸모없어서 없어야 될 사람은 없다. 그런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생명 유기체니까 존중받는 것도 있지만 동물을 죽이지 않을 수 있고 그것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존중받아야 되고 또 아이들은 그런 존재로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방송에서도 저희가 싸우는 심리학 할 때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 이게 인간은 왜 사는가? 나는 왜 사는가? 이게 모든 인간이 한 번씩은 고민을 하죠. 하게 되죠. 안 하는 사람이 없죠. 그렇죠. 사실은 다 하죠.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냥 본성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런 고민들을 하게 돼요. 나는 사회적 존재니까.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고민들을 다 하게 되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답들을 찾는데 저는 이게 너무 공감됐어요. 기독교라면 간단하게 해결되잖아요. 내가 왜 사는지가. 하느님이 주신 목숨이니까 다 쓰임이 있겠지 하면서 사시는 거란 말이에요. 교인들에게.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가치금과 철학이 되시면 그런데 이분은 기독교도 못 되셨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거를 답을 찾아 헤매다가 교인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답을 못 찾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명쾌하게 답을 주잖아요. 나름대로. 본인이 했을 때는. 그런데 이분이 여기서 답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이거 고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종교에 푹 빠지시게요. 전 고민 많이 했는데 종교에 안 빠졌는데. 아 선생님 어떻게. 이거 이분은 왜 그렇죠? 철학을 접하시면 돼요. 이런 철학. 싸우는 심리학을 계시면. 그러니까 이걸로는 합의가 안 됐구나. 종교보다 나아요. 종교는 죄송하지만 약간 비과학적인기 때문에 삶의 의미를 확실히 찾기 좀 어렵다. 물론 종교도 본질은 사랑이라고 봤을 때 그 사랑을 하라. 인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얘기는 결국 인간답게 살라는 얘기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죠. 그 자체로. 그래서 종교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이지 하느님이 주신 생명이라니까 죽지 말아다. 이거라는 명제를 믿어서 저는 되는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어쨌든 죽음의 수용소에도 나오는데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죽음을 잘 이겨내고 삶을 사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공동체에 다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책이에요? 히틀러티아에서 미레인 수용소 있죠. 죽음의 수용소. 거기 갇혔던 사람들을 다루는 건데 저도 알고 봤어요. 개량 내용만 알지. 근데 여기서 1순위를 제일 잘 견딘는 사람들이 사회주자예요. 2순위를 잘 견딘는 사람들이 종교인들이에요. 그리고 두 개 없는 사람들을 제일 못 견디고 자살하고 힘들었어요. 트라우마도 심하고. 그럼 왜 이 두 무리가 잘 견뎠느냐. 사회주자들은 일단 공동체가 확실한 거예요. 안에 당조직이 있는 거죠. 그 안에서 당세포 생활을 해요.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 그러니까 일단 공동체 생활, 조직 소속감이 확실히 있잖아요. 종교인들도 종교 조직이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버티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회주자들은 정세 분석도 해요. 지금 우리가 가르쳐 있지만 독일은 반드시 폐망할 것이고 여긴 해방될 것이다. 그럼 새로운 미래로 온다. 우린 여기서 죽지만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다. 싸우는 것이. 삶의 의미를 찾는 거죠. 거기서. 그런 거. 세상을 분석하면서 과학적으로. 종교인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느님이 이 시련을 주신 건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이기고 나면. 안 되면 정 안 되면 천국이라도 가겠지. 이런 것들의 의미를 찾고 그러다 보니까 좀 버티는 데 도움이 됐고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을 못 견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일 잘 버티는 건 사회주자라는 건데 종교인은 조금 쳐져요. 잘 버티기도 했지만 이 사회주자 그룹에 못 당해요. 왜냐하면 현실적이지 않은 게 있어서 조금. 과학적으로 인식할 거나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신문도 보고 소문도 접하고 해서 세계 정세를 분석하고 미래 사회에 대한 비전도 제시하고 이러다 보니까 훨씬 더 에너지가 있었겠죠. 어쨌든 그런 사례를 들었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뭐냐면 결국 홀로 고립돼서 고독한 생활을 할 경우 삶의 의미나 가치를 찾기면 거의 어렵다. 거의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빅터프랭클 같은 경우는 상담에서 실존상담 쪽에 속해요. 인간의 실존적인 고민들을 할 때 실존상담을 적용해서 하기도 하는데 상담에서 이분 만났다면 사실은 인간 왜 사냐 이런 질문을 갖고 들어오면 이런 질문도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이분은 답을 주시긴 했어요. 그 고민이 언제 시작됐냐. 이 고민이 왜 언제 시작되셨어요. 어머니 보고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이분은 어머니를 보고 시작하셨대요. 그러면 왜 그 어머니를 보고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을까.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할 때는 현실적인 이런 내가 치고받고 내가 어떻게 하고 하는 거 할 때 내 존재를 고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좀 답을 찾기 어려우면 이런 질문까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머니하고 같이 지내면서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되게 마음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어쨌든 큰 담론보다는 왜 살아야 돼 인간이? 이거의 답을 찾다가는 사실 끝도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기준으로 인간은 그래 살 뭐가 없네 했는데 계속 죽었는데 다음날 갑자기 살 유효가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신약이 개발됐어. 그리고 막 진짜 나는 진짜 살 가치가 없어. 그런데 갑자기 다음날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런 게 행복이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인간이 왜 사냐. 이거는 사실 그냥 살면 쭉 해야 되는 고민과 동시에 답이 사실은 없다. 그런데 이거에 빠지면 현실적인 걸 오히려 못 다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에서는 물론 이 고민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철학을 공부하는 건 되게 중요하지만 인간, 인생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담에 오신다면 언제부터 그 고민이 되셨어요? 얼마나 답이 없는 것들을 경험하셨으면 그런 존재적 질문을 하시게 됐어요. 이런 것부터 사실 좀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어머니하고 자립준비 청년들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대요.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에요? 애들. 맹구가 느끼는 마음. 너무 무력하죠. 너무 무력해지죠. 다 준비시켜주고 도움도 줬을 거고 그런데 사회에 나가서 견디지 못한 거예요? 실제로 도움도 잘 안 주는 게 현실이었어요. 거지가 않군요. 현실이 그랬어요. 2층년대 지금은 그래도 많이 이슈가 되고 하면서 많은 정책적으로 변화를 겪고는 있지만 같이 있다가 사회로 그냥 딱 배출되는 거예요? 미성년자 될 때까지는 미성년자니까 이제 보호를 받아요. 아, 그런 친구들이구나. 성인이 됐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돈을 얼마 줘서 내버리니까 옛날에는 그 돈도 안 줬던 경우도 없죠. 막막하죠. 막막한 거죠. 그러니까 고용을 했을 때는 그나마 사람들 속에서 있겠으니까 애들이 버티는데 홀로 사회에 던져지면 못 버티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뭐 어쨌든 어머니나 부모님을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과 허무함을 이끌는 경우로 매일을 하면 그래도 한때 어릴 때 보면 제일 위대한 분들이었잖아요. 부모님들이. 너무 초라해져 있어요. 너무 슬프죠. 만년이. 그게 이제 너무 못 견디게 슬프고 인간의 삶이란 게 이것밖에 안 되나 허무함을 이끌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어떻게 보면 사실 부모들은 잘 살기는 잘 살아야 돼요. 자식들한테 설사 전쟁에서 죽는 사람이 있더라도 뜻깊게 살면 자식들한테 그런 허무함을 주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은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허무하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삶이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다가 그냥 가족이랑 챙기고 살다가 점점점 한국 사회가 좀 그렇잖아요. 돈 못 벌면 인간을 막 취급하는 노인들을 무시하는 사이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너무 많이 빨리 망가져요. 노년기에. 돈으로만 평가받는 세상에서 돈을 못 버는 노인들이 실자리에 가졌으니까 그래서 치매에 더 많이 걸린 것도 있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인간이 이렇게 살아봤자 열심히 살아봤자 말년이 저렇게는 기참해지는구나 이런 데서 오는 허망함 허무함 뭐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인생은 다 부질없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신경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사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노인들이 그러한 비참한 말년을 맞이하게 만드는 그것은 한국 사회 문제예요. 사회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이 사회의 환경. 옛날에는 예를 들어 공동체가 있었을 때 노인들은 지혜의 대상들이었어요. 지혜로운 어른들이었어요. 존경받았어요. 사람들한테. 애들도 돌보호 그런데 지금은 노인들이 완전히 쓰레기 취급하잖아요.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거는 결국 사람이 아니라 돈을 사람에게 올려놓고 만세 부르는 무신순배 사회, 자본주의 사회가 만들어낸 병폐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그런 어떤 비참한 인생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예전에 스님을 뵀는데 스님한테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환생을 좋은 환생을 하려면 어떻게 사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서로 얘기를 한 거야. 취주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 것도 취주를 많이 하면 되냐 아니면 지금까지 아주 개판으로 살았는데 나는 기회가 없냐 정말 편하게 스님도 격식 차린 자리는 아니었고 되게 편하게 하셨던 건데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어떤 생각을 하고 눈으로 감느냐가 되게 중요하대요. 눈 감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이 뭐냐면 내가 살아온 삶을 어떻게 내가 느끼고 어떻게 그걸 생각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라는 것을 하고 가느냐 그 순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잘 생각하려면 실제로 잘 살아와야 되고 갯범으로 그날 그날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게 파노라마잖아요. 흔히 얘기하면 맞아요. 처음으로 해봤단 말이에요. 경험을 왜요? 두 번 제가 운전하다가 차가 뒤집혀가지고 네. 주간 95년이니까 4년이니까 그래요. 젊었을 때 차가 뒤집혀서 옆으로 두 번 이렇게 세 번 굴렀다고 그래요. 근데 그 짧은 시간 있잖아요. 부딪혀가지고 차 돌고 굴르는 동안에 인생이 다 지나가더라고요. 진짜요? 주마등처럼. 그 순간 신기하더라고요. 막 지나가요. 막 지나가면서 죽는구나 싶은데 마지막 누가 생각하셨어요? 그게 뭐였어요? 나 그럼 또 살아가려고 생각하셨어요? 잘 살았다. 잘 살았다. 환생각입니다. 나머지 생각하고 잘 살았다. 근데 아쉬워. 아쉬워. 뭔가 좀 더 하고 죽어야 되는데 지금 죽으면 좀 아쉽다. 두 가지 느낌이 마지막 정리가 내 인생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했어요. 약간 자부심으로 가지고 나는 나쁘지도 않으려고 잘 살았다. 사회를 위해서. 근데 하나는 아쉽다. 좀 더 잘했으면 하는 생각. 아 그러고 보니까 이제 깼어. 그래서 우선 비틀비틀 차에서 나왔더니 수경이 막 달려오더니 진짜 살았네. 이 사람 살았네. 왜냐면 자기가 볼 때 차가 막 굴렀거든요. 뻑기. 아쉽다는 소리를 듣고 하늘에서 다시 너에게 근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 평가가 자의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평가가.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안 돼요. 자기가 조작하고 올 수 없어요. 나 사실은 잘 살았어. 훌륭한 사람. 이게 안 돼요. 죽기 전에 막 에델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 내가 일부러 한 게 아니에요. 그 수익이 짧은 순간에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년에 죽을 때는 되게 장기 인생을 평가할 때는 인위적으로 장기적으로 못합니다. 그거예요. 그때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잖아. 그러네. 그 멘트도 굉장히 전화적인. 내가 환생을 그때 했어야 했던 건데 중요하지만. 그럼 지금 몇 살이죠? 네? 몇 살이시죠? 완전히 잘 살았다까지 살게 하시려나 봐요. 의견을 붙여가. 그런가. 이제 이분이 어머니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이거에 지금 빠지시면 마지막 어머니도 어떤 마지막 이별의 장면이 있을 텐데 그때 드릴 말씀이 뭐가 생각이 나겠어요? 사실 이제 주말까지 스쳐 지나가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과 되게 좋은 관계를 했던 사람이 계속 말을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고 엄마가 이 세상이 어떤 의미였고 어떻게 살아왔어?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어. 이런 게 남겨져 있어. 이거를 계속 말해주래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랬더니 계속 말해주래.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 이게 되게 슬픈 어떤 이별을 준비하니까 굉장히 되게 원론적인 고민이 들지만 이런 것들 좀 준비하셔도 좋겠다. 어머니의 삶의 의미를 찾아오면서 그러면 자동으로 아 인간의 삶은 의미가 있구나. 적어도 엄마하고 내가 있는 한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립준비 청년들은 이분이 누구나 굉장히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긴 한데 특히 이 뉴스에 마음이 동화하신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도 봤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가 삶을 살아가게 되게 중요한 의미인 것 같고 여러 행복과 관련된 여러 연구들 보면 워낙 다양한 게 나온대요. 행복한 순간 뭐가 있냐. 그리고 계층마다도 다르고 직업마다도 다르고 그런데 공통적으로 딱 추출되는 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먹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거창한 게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하고 좋은 걸 나누는 이 마음 이게 행복이더라 이런 연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거 자해 자살 얘기하셨는데 자살도 그렇고 자해도 굉장히 요새 문제가 많이 되는데 자해를 멈춘 사람들을 연구한 거 거기에 보면 거의 1순위로 나오는 게 결국에 가족 나를 끝까지 이런 상황 만약에 그게 굉장히 이 사람 되게 힘드네 너 의미없게 사네 그러면 자해 계속하고 이러네 만약에 그 사람은 그게 너무 그렇게 많이 하니까 삶의 의미도 그런데 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끝까지 나를 너가 존재가 우리한테 중요하다고 믿어준 사람이 있었을 때 자해가 멈춰지더라 이런 것들이 많이 그걸 자각했을 때 네 그것을 느낄 때 나중에 이제 돌아보니까 그때 이제 그걸 딱 연구적으로는 딱 느껴서 멈췄다 이거라기보다는 뭔가 스며들듯이 돌아보니 그게 나한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 관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스며들듯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런 거 중요한 것 같고 사회구조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 좀 도와주는 거 제가 좀 요새 왜냐하면 오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나라에서 나라에서 하니까 윤석열이 한 것 같아가지고 좀 이상한데 나라에서 전국민 마음 사업이라는 것을 지금 준비를 되게 오래 해왔어요. 전국민 마음 사업? 네. 마음 사업인 거야 아마. 이거 예전에 윤석열이 얘기한 건데? 윤석열이 얘기한 거예요. 마음 사업. 아 그래요? 윤석열이 이거 진행되고 있는 거야? 되고 있어요. 윤석열이 했다고 해도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싶네요. 어쨌든 서울시 청년 마음 사업이 굉장히 지금 잘 되고 있거든요. 청년들 잘 하고 있는데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라는 게 지금 이제 많이 이제 형태를 갖춰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상담 받고 싶은데 선생님 사실 돈이 없다. 이런 거 너무 비싸다. 이런 거 너무 비싸다. 이런 게 하셨는데 많은 회기는 아니지만 아마 한 8회기 정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많은데? 전국민.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발달장애 있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유론군한테 좀 집중됐다면 지금 진짜 완전 전국민이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는 아마 이게 한 7월부터 된다던가? 어디서 신청해요? 검색하면 나와요? 동사무소 행정복지타운이라고 하나요 요새? 동사무소에 상담센터가 생기나 보네요. 그러면 거기서 신청을 받고 개별 사설 상담센터에 가서 연결을 주는 거예요? 바우처를 주는 식이에요. 그래서 약간 지금 소득 수준 조금 있는데 많이 안 걸려요. 뭐 아예 무료인 경우도 있고 한 9천 원 정도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좀 맨 처음 좀 급할 때 이렇게 좀 얘기 나눌 수 있는 곳이 생기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참 진짜 얼마나 우리가 대화할 곳이 없으면 전국민 마음 사업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게요. 사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필요가 없는 사업일 텐데 미공책이죠. 네. 그렇죠. 그걸로 되면 미공이 제일 좋아졌어요. 다 되지는 않죠. 상담 제일 많이 한다고. 그러네요. 오늘 방송이 답변이 되셨으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영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침략자 김태영입니다. 네.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소한 고민, 진지한 고민 눈치 보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보내시면 바로 상담 가능합니다. 홈쇼핑 간대요? 아래 메일 주소 이용하셔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댓글 소개 먼저 하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행인 1님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정말 의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고민을 문자화 하려니 용기가 안 나요. 고민을 직면하지 않고 외면하고 싶은 거겠죠. 이 주소로 메일을 보내시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점점 인식이 됩니다. 수요일 내에 선생님들께 문을 두드리겠습니다. 고민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중간중간 메일을 보내주세요. 그 영상을 삽입을 해주세요. 계속 까먹지 않게. 아 맞다. 너 메일 보내려고 했지? 이게 방송이 끝나고 나면 그걸 까먹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처음에는 들으면서 아 맞아. 나도 비슷해. 쓸까? 근데 방송 끝나면 이게 밀어두기 시작하면 또 안 보내게 되는 거죠. 글 쓰는 게 조금 불편해서 여기 귀찮으신 분들은 마이크로 녹음 딱 한 다음에 딱 텍스트로 해서 보내주시면 요즘에 클로버노트라고 소개 있어요. 아 이스트라고요. 아 중간중간 말하시고 클로버노트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음성을 문자와야 해요. 그래서 그 문장만 싹 정리해가지고 문의주시면 되는 거죠. 그것이 꽤 정확하던데요? 네. 되게 잘 돼 있어요. 자 행인힐님 기다리겠습니다. 라임레모님. 그럴 수 있지. 초연해지는 단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초연해지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에 비슷한 아픔을 겪고 힘들어하고 이겨내려고 애쓰는 사연들이 마음에 진동합니다. 나만의 고민일까? 왜 나만 이럴까? 했었던 생각들이 가득했는데 여러 사연들을 접하고 방송을 통해 조언과 공감과 해결 방향을 제시받을 땐 저도 퍼즐 맞춘 듯 저의 해답을 듣는 것 같아요. 정말 한 명의 인간을 우뚝 설 수 있게도 하고 한없이 초라하고 하잘 것 없는 존재로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나와 같은 힘듦을 자녀는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 다른 상처를 만드는 것 같아요. 한 회차도 놓치면 안 될 방송이라 생각해요. 오래오래 해주세요. 저도 상담받고 싶은데 기억을 정리하려고 하면 힘들었던 그때가 잘 떠오르지 않아요. 그렇다고 왜곡해서 기억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냥 그 힘든 시기를 통째로 지워버린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감정의 기분만 있는 것 같아요. 사연을 보내고 싶어도 중구난방 짜집기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 사연을 통해서 저와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퍼즐 맞추기를 하나 봐요. 늘 감사히 보겠습니다. 이거 잘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사연들 방법이 있나요? 좋은 팁? 진실은 모르죠. 진짜 아무 일이 없었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면 그게 통째로 사라질까 이런 경우도 있는데 상담에 상담 신청하고 오시는 분들 보면 분명히 내가 지금 어려움은 있는데 그리고 뭔가 슬프고 뭔가 지금 하얗기가 어려운데 그 옛날 기억들을 하나도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많은데 그럴 때는 저는 보통 이렇게 어떤 걸 떠올리면 몸의 감각을 조금 체크를 먼저 하거든요. 일화가 생각이 안 나면 엄마 생각하면 어디가 좀 어디가 반응이 와 목이 꽉 막히는 것 같아 뒤통수가 당겨 손이 떨려 콩쾅거려 손이 꽉 쥐어져 이런 것들을 좀 몸 탐색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좀 찬찬히 들어가는데 통째로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사실 꽤 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정도로 없어졌다 그러면 굳이 안 찾아도 된다. 요즘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냥 고민인 것들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그게 좀 필요할 때 되면 저절로 나오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도 상담에서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글을 막상 또 글을 쓰기가 어렵잖아요. 뭔가 힘들어 나 어렸을 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글을 써야 될지 몰라 그런 감정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거 그런 거 잘 없을 때는 또 이런 질문들은 초기 기억이라고 하는데 가장 그게 좀 필요해요. 약간 릴렉스하고 좋은 장면을 상상한다든지 몸을 좀 이연한다든지 편안한 상태를 만든 다음에 내가 기억하는 가장 과거의 일은 뭘까? 어렸을 때? 어 가장 초기 기억이라고 그래요. 내가 기억하는 이게 근데 기억을 말하다 보면 진짜 100% 그 기억일 수도 있고 기억을 말하다 보니까 아니 내 눈에 왜 내가 보이지? 누굴 때 들은 얘기일 수도 있고 내 상상이 불러 일으킨 얘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30%만 사실 70%는 내 상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실제 여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내가 떠오르는 거 그걸 지금 느끼는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조언 하나 해주시죠. 글쓰기 좀 어려워 하시는 분이. 글쓰기 어려워 하시는 분이. 아까처럼 클럽으로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전 그거 나왔으면서 글 안 썼어요. 저희 때는 그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나올 때 얘 기억을 끄지면 현재의 고민을 얘기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정말 생각이 들어요. 현재의 고민을 꺼내놓고 풀어나가다 보면 풀어나가다 보면 옛날 게 떠오르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꼭 옛 기억을 소환하려고 하기보다는 현 시점에서 뭐가 힘들고 뭐가 잘 안 풀리는지 그런 거를 먼저 의논하셔도 됩니다. 맞아요. 그런 질문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최근에 한동은이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싫어하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기억들을 더듬어 보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 기분 좋으시겠어요? 지금 너무 행복하죠. 소교를 보려면 괜찮아요. 그거 차라리. 소교정도 괜찮아요. 한동은이 있는 거지 않죠. 한동은은 정말 지금 당대표한다고 해서 너무 불안에 떨고 있어요. 또 나온까 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것도 좀 신선한 질문이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진짜 많아요. 주변에 이렇게 운동하고 대모하고 이런 사람은 너가 집안의 문제야. 너만 안 하면 이렇게 다 행복한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충분히 궁금할 것 같은 생각을 해요. 상담에서도 이런 장면을 좀 직면하고 마주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그러니까 누구나 참지 않는다고 해서 똑같이 적용하는 건 아닌데 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또 이런 질문이 되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 뭔가 과하면 다른 장면에서도 과할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부모하고는 연을 끊는다고 쳐도 앞으로 살아가는 데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당신의 그런 모습을 좀 이렇게 반영할 때도 있긴 있죠. 언니가 뭐 상담을 또 보냈다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동생이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좀 한번 다시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되게 재밌는 댓글이 달려가지고 우선은 신정윤님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촛불 행동하시는 분 후원금 강요하지 마세요. 매번 계좌 알려주고 후원 시작하던데 자발적으로 후원할 겁니다. 윤석열하고 틀린 게 뭐죠? 국민 속이면 혼날 대가가 생길 겁니다. 국민은 속이고 뒤에 딴짓하지 마세요. 라고 댓글 다 하셨는데요. 여기 이제 대댓글 달린 거를 소개해드릴게요. 신정윤님 그게 왜 거슬리는지 본인은 스스로 점검하셔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당신과 생각이 다릅니다.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요즘 뭐 촛불 행동과 관련된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오늘 방송에서 했고 났는데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수준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화가 나는지 나는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이런 걸 돌아봐야 된다라는 조언을 해주신 거죠.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정리가 됐어요. 그것을 먼저 한번 돌아보자. 저희 방송을 보면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윤석열한테 왜 이렇게 화가 난다. 이유를 정확하게 잘 객관적으로 찾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왜 문재인한테 이렇게 화가 났나 아니면 내 옆에 지인한테 왜 이렇게 화가 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자기 생각들을 확인해 나가는 그런 힘을 길러가는 과정 같거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댓글 그럼 지난 방송에 엄마를 때리는 아빠 아빠를 옹호하는 엄마 언니 편이었는데요. 후기를 바로 보내주셨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빠른 후기 빠른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 지금 사연 보내주시고요. 후기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리는 아빠 아빠를 옹호하는 엄마와 언니 편에 대한 후기입니다. 사연 분석 감사합니다. 펑펑 울면서 방송을 다 보고 나니까 기억에 남는 건 김태영 선생님의 가족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제압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제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통쾌한 말입니다. 가족들을 정말 어떻게 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는데 제압할 대상이었다는 이 말씀 들으니까 마음의 확신이라는 게 생기네요. 솔직히 20대 초반에 정신과도 가보고 인터넷 상담도 여러 번 했는데요. 오히려 더 상처받고 실망한 적이 많아서 그 후로 다시는 상담 안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상담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마음의 확신이 생기니까 태도가 당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그들이 옳은지 제가 옳은지 고민하느라 에너지 낭비할 일 없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지네요. 생각해보니까 아빠가 저를 직접 주먹으로 때린 적은 한 번도 없네요. 폭행 수위가 드라마처럼 피 철철 나고 시카 들고 난동 부리고 그 정도 수위는 아니었어요. 죽일 듯이 눈을 불아리며 고함 지르고 주먹을 올려 때리는 시능을 했을 뿐이죠. 나는 널 때린 적 없다. 근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차라리 맞아서 먹는 게 백배 천배 나을지 몰라요. 저렇게 비겁하니 미워할 수도 좋아할 수도 없이 평생은 혼란스러웠어요. 제 사연 꼼꼼하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꼼꼼히 보내주셨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이게 진짜 혼란스럽다니까요. 맞으면 미워하면 되는데 말로 폭력하시는 분들은 헤매하잖아요. 분위기로 겁주거나 남한테 이르기도 어렵고 막 그래요. 아마 그게 진짜 혼란스럽게 오랫동안 사셨던 것 같아요. 막상 생각해보면 때린 적은 없고 사랑해서 그렇게 이런 생각으로 복잡하게 사셨던 것 같은데 오늘 이 지난번 상담이 도움이 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압하라는 말이 뭔가 힘으로 제압하라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힘을 어떻게 제압해야 돼요? 나이가 드시면 힘으로도 제압은 가능하잖아요. 그걸로 그러려면 나이 먹고 PT 받으러 다니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제압하기는 아니고 상대방보다 훨씬 더 높은 인격적 수익 내 정신건강 이런 거에 의해서 제압을 하는 거죠. 또 이런 면도 좀 생각이 났어요. 후기 보고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연자분이 앞으로 제압하는 것도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미 아빠에게 굉장히 자기주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내가 꽤 힘이 있었네. 이거를 조금 알아채는 거 내가 좀 깨닫는 거 이것도 앞으로 어떤 일을 할 때 되게 중요한 힘이 될 것 같거든요. 그거 자체가 대단한 일이거든요. 지지 않았다는 거 그거를 인정하는 것부터가 자기 확신이 있겠어요. 맞아요. 내가 내 안에 힘이 있었네 이 얘기로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힘을 기르셔서 도덕적으로 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깁니다. 그래서 요약 발제를 하고 좀 저희가 놓친 것들은 분석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 31살이며 창원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취업준비생 남자입니다. 저는 2년 전에 법륜스님 유튜브를 듣다가 저랑 비슷한 분의 사연을 듣고 나도 우울증인 것 같다 라고 생각해서 병원에서 심리검사를 받았어요. 결과는 만성 우울증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을 겪었을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정도가 심리각하지 않아서 약보다 상담을 권유받아 상담을 3차례 진행했습니다. 상담 과정 중에 상담사의 개인 경험을 생각보다 많이 얘기했고요. 치료법은 명상하는 법 등을 알려줬는데 저랑은 맞지 않더라고요.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니 마음은 가벼워졌는데 해결책을 빨리 알고 싶은 제 욕심 때문인지 비싼 상단비가 계속 생각나서 중단했습니다. 제 우울증의 원인은 복합적인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부장적 가정에서 힘들었던 거인 것 같아요. 거기에 더해서 제가 아토피와 비염이 있어서 따뜻하거나 뜨거운 곳에 있으면 몸이 많이 힘든데요. 할아버지 집에 가면 항상 바닥이 따뜻하고 윗공기는 차가웠기 때문에 그 집에서 잠을 잘 때마다 고통스러워서 주말이 더 두려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고 제 위에 누나가 하나 있어요. 당시에 할아버지는 근거도 없이 첫째는 당연히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이름까지 지었는데 딸이 나오니까 저희 부모님께 알아서 이름을 지으라고 했답니다. 그때부터 저희 집을 싫어하는 틀을 많이 냈고요. 3년 뒤에 제가 태어났는데도 큰 관심을 두지 않더라고요. 예민한 어머니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은 저도 던다라 예민했습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를 닮아 가부장적이고 독재자 성향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는 제게 물리적인 폭력을 거의 가하진 않았지만 존재 자체가 저한테는 공포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마음 편하게 살았던 기억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사인데요. 집에서도 아버지는 없고 교사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집에 있는 자식과 소통도 안 하면서 전교조 활동을 하는 아버지를 보고 더 싫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세대의 전형적인 아버지처럼 무뚝뚝하고 교육은 어머니에게 이림했습니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아버지의 모습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독재적이고 직설적으로 말하고 고집이 센 면이 있죠. 어머니와 관계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말을 들어주기보다 본인이 맞다고 답을 정하고 조언을 하는 게 대부분이라서 제가 말을 잘 걸지 않습니다. 현재도 같이 살고 있는데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신경이 쓰여요. 제가 번 돈으로 생활한 적도 있었지만 지원받은 돈이 더 많기 때문에 취업하면 성인 때 지원받았던 돈을 차근차근 갚고 관계를 끊을 생각입니다. 이게 괜찮은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공부를 매우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많이 높은가 봐요. 한 예로 제가 평균 99점으로 정교 1등을 했었는데요. 보통 부모들은 잘했다고 하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왜 1점을 틀렸냐 하고 칭찬을 하지 않았어요. 부모에 대한 인정욕구를 충족하기에는 기준이 너무 높아서 저는 지쳤고요. 갈수록 성적은 떨어졌습니다. 공부를 포함해서 모든 기준이 엄격해서 숨쉬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자살 생각을 종종 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집에서도 제가 질문을 하면 왜 쓸데없는 질문을 하냐고 나무라기만 했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도움을 청하지 않고 뭐든 혼자 다 하려고 하다가 진짜 답답하면 도움을 청합니다. 자태도 몇 번 하겠다고 했지만 욕만 먹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제적인 이유로 자퇴나 대안학교를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역사교과서를 쓰고 싶어서 역사학과에 진학하려고 했는데요. 최상위권 대학 역사학과가 아니면 국사편찬위원회에 들어가기 쉽지 않아서 성적에 맞춰서 경영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전공이 너무 맞지 않아서 자퇴하려고 몇 번 시도했어요. 제가 느끼기에 한국에서 가르치는 경영학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장사를 하려는 속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수능을 다시 칠 자신도 없고 역사에 대한 관심이 멀어지고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어서 꾸역꾸역 졸업했습니다. 그러다가 평소 존경하는 교수님과 상담을 통해서 경험삼아 회사를 운영해보라고 해서 그래도 경영학과 나왔는데 경영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가볍게 준비를 시작했어요. 정부 사업을 통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지원을 해서 준비 2개월 만에 2천만 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친구 두 명이랑 시작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1년 만에 회사를 폐업했습니다. 이유는 첫째, 사람을 자주 상대하는 게 저와 맞지 않은 게 가장 컸고요. 둘째, 어쩌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에 참여했는데 공무원, 지원 회사, 참여자 모두 사회적 의미는 등한 시한 채 돈만 보고 더러운 꼴을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가 시작돼서 강제에 고립될 수밖에 없었고 현실적인 경제 문제도 커서 최종적으로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폐업한 이후에 간 강제적으로 혼자 고립돼서 사춘기 시절에나 겪어야 했던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게 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시도할 기회가 생겼어요. 이때 여러 분야로 책도 많이 읽고 글쓰기도 시작했습니다. 글쓰기는 포털 메인과 카톡에 수십 번 올라갈 정도로 조회수가 꽤 나왔는데 제가 잘 썼다기보다는 계속하다 보니까 노출되는 알고리즘을 파악해서인 것 같아요. 여러 곳에서 제안도 왔습니다. 조회수 여부와 상관없이 글 쓰는 행위는 재미있었어요. 남들에게 무료로 가르치는 것도 재미있었고요. 그러나 1년 동안 쓰다가 글로는 먹고 살 재능은 아니라고 느껴지더라고요. 소장님이 말씀하신 생존불안을 느끼니까 취미로도 못하겠다랍니다. 제 성향이 이것저것 못하고 하나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생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글쓰기를 마냥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피부가 안 좋다 보니까 건강 문제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그러다가 지식이 쌓이고 제 몸도 건강해지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우연히 기회가 돼서 10여 명, 20여 명 사람들에게 1년 동안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습관을 교정했는데 대부분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쓰기와 마찬가지로 건강 분야는 자격증이 없으면 생존불안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그만뒀습니다. 세상에 대한 인식은 제 몸을 공부하면서 식품산업의 비리를 알게 된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과학적으로 옳다고 해도 누가 후원해 주느냐에 따라 원하는 결과를 만들려 낼 수 있더라고요. 세상은 생각보다 살만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기득권들이 세상을 원하는 대로 운영한다고 느꼈습니다. 이때 우연히 김태영 수장님과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 수장님을 알게 돼서 두 분의 강의와 책을 많이 보고 공부했어요. 이때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가부장적이고 대화를 못하는 건 사회 문제가 크다고 처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알면 알수록 사회 시스템을 개혁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가능할지 의문이 남습니다. 저희 세대를 포함해서 젊은 세대는 연대한 기억이 거의 없고요. 각자 도생에 살기 바빠서 정치 얘기는 잘 모르고 관심도 없어요. 오직 돈, 자기개발, 가십거리에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살았던 지역에 촛불행동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기본소득 같은 의제보다는 문성열 끌어내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을 보고 박근혜 탄핵 당시와 유사하다고 느꼈어요.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것도 중요했지만 앞으로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갈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해서 문재인 정보라는 무능한 정보가 탄생했는데 그것과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두서없이 썼는데요. 제 주의 고민은 다음과 같아요. 현재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공부 중이에요. 선택하게 된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수학교사인 아버지의 영향인지는 모르겠는데 논리적이고 답이 딱딱 떨어지는 것을 좋아해요. 둘째, 집중하면 대여사 시간 딴 생각 안 하고 몰입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그나마 수평적인 조직 문화인 것 같아서예요. 현재 상황은 취업은 가능한 수준이고요. 좋은 회사를 가겠다는 욕심은 없기 때문에 원서를 내고 면접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게 1순위고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더 공부해야겠다는 마음과 또 경쟁하기 싫기 때문에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공존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딪힘에서 적응을 해야 하는 것을 잘 알지만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르니까 참 힘들어요. 지치다 못해 질린 각자 도세인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투표 말고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진행하는 다른 분들에게 신뢰될 수 있는 말일 수 있는데요. 가능하면 김태영 부장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고 싶습니다. 책 인용하면서 더 자세하게 쓰고 싶어서 시도했는데요. 제 지적인 역량, 정신적인 역량은 현재 부족하더라고요. 온라인으로 개인 상담하려고 했는데 취업 준비생이라서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돼서 사연 보내봅니다. 앞으로 기본 사회가 돼서 심리상담도 국가가 운영해서 누구나 부담 없이 상담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최대한 자세히 써달라고 해서 자세히 써주셨어요. 보니까 고민은 생존 불안으로 인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런 게 고민인 것 같고요. 사회를 진짜 실제로 바꿀 수 있나? 방문해볼까? 이런 것도 고민인 것 같습니다. 콕 집어서 김태영 소장님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만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얘기 쓰셨기 때문에 신성민 선생님만 얘기한다든가 이런 말을 할 줄 알아요. 아니죠. 그래요? 이걸 요청하셨는데. 마음이 너그러우시네요. 너무 사연이 길어서 길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 가족과의 관계를 질문하셨단 말이에요. 정리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네. 이제 돈 벌면 갖고. 돈 갖고 나서 정리하고 끊고 싶다랬어요. 맞아요. 그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안 맞죠. 당연히. 그래요? 지금 가족과의 관계를 끊을 만큼 관계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마음은 그러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어요. 가족들이 너무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자식을 대하면 특히 충격적인 거는 99점 맞아서 정교인 등 했는데 왜 하나 틀렸냐고 뭐라 했다는 거잖아요. 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99점 한 번 맞아서 정교 1등 한 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정교 1등 했는데 1점을 더 맞아야 됩니까? 왜 틀렸냐고 하나를. 완벽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상징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상당히 기대가 높고 어지간해서는 칭찬을 잘 안 하는 그런 부모님들이시다. 수용적인 부모도 아니다. 아버지가 특히. 집에서도 말을 잘 못 했다 그랬죠. 질문도 못 하고. 그래서 본인의 얘기로는 숨쉬기 힘들다. 계속 긴장하고 사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서 힘든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성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를 역전시킬 힘이 전혀 없고 가족들도 완전히 뭐 쉽게 하면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나쁜 사람들이면 끊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봐도 부모님들이 아주 훌륭하신 분들은 아닐지언정 또 그렇게 아주 뭐 악독한 사람들도 아니고 아버지는 뭐 정교적으로도 하셨잖아요. 부모 관계를 좀 더 깊게 분석하고 그 속에서 뭘 내가 노력하면 이 관계를 바꿀 수 있을까. 즉 피해를 최소한 입지 않는 것. 장기적으로는 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쪽까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부모 관계를 그냥 끊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걸 해내고 나서 그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비리가 드러났다든가 뭐 이랬을 때는 뭐 돌탄을 또 딸려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끊지 말았으면 좋겠다. 한국에서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본인이 얘기하는 일정이 도피일 수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사연 보내신 분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진로 선택과 관련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잘 받은 일이 있어요. 네. 우선 진로 선택에서 어렸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쭉 하면서 살아왔을까. 31년간 네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부모님들이 그 삶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네.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았을까. 그렇죠. 31년간 정말 이분 마음대로 살았을까. 그 이런 살벌한 무서운 부모님들 밑에서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대학을 갈 때 원래는 역사를 하고 싶었잖아요. 네. 그런데 경영학을 선택했어요. 네. 그 이유는 역사를 공부하려면 최상위권 대학에 가야 역사학과를 나왔을 때 국사평찬위원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정도의 성적은 안 됐기 때문에 경영학을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분이 이 당시에 진로 선택할 때 기준점은 뭐였을까요. 이건 뭡니까. 역사가 좋았는데 그걸 스스로 차버리고 경영학을 선택한 이유는. 그 가장 높은 대학 아니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가장 높은 대학 아니면 안 된다. 그 1점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생존불안이라고 본인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생존불안 때문에 내가 국사평찬위원회 못 들어가 안될덩이 직업을 찾아 국사평찬위원회 못 들어가면 역사학과 가면 바꾼기 좋은데 얘가 거기로 올라가야 돼. 그런데 최상위권에 가야 돼. 그런데 그 성적은 안 돼. 아예 그만두겠어.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생존불안이 아니라 부모님의 높은 기대와 관련되었을 수 있다는 거죠. 1점 낮아서 혼냈던 기대. 최상위권에 못 가니까 그러면 과라도 좋은 데 가자. 경영학과 같은. 지금은 뭐 경영학과 1등이니까. 그렇게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본인은 31년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 저항하면서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막상 인생에서 중요한 진로 선택 과정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선택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도 좀 반복이 되는 것이 폐업을 하셨잖아요. 창업을 했다가. 회사가 뭐 코로나가 겪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하실 때 망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하는 회사보다는 망하는 회사가 훨씬 많거든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이후에 진로 고민을 할 때 말이에요. 글쓰기를 좀 했잖아요. 여기서 홍준호가 재밌었다는 거예요. 이 분이. 재밌었어요. 결과도 좋았어요. 나름 호응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이쪽 방향으로 계속 나가지 않았을까. 스스로 꺾었을까. 왜 그럴까요. 1등은 못할 것 같아서구나. 먹고 살 수 없어서. 먹고 살 수 없어서. 라고 얘기했어요. 라고는 얘기했죠. 그러나 과연 그럴까. 혹시 이쪽에서도 성공 못할까 봐. 그러니까 불안했던 것 같다. 인류가 되지 못할까 봐. 불안했던 것은 아닐까. 왜 인류가 돼야 밥 먹고 살 수 있다고 볼 거 아니에요. 글로 어지간히 글 잘 써서는 밥을 못 먹고 사는데 정말 잘 써서 초인류가 돼야 밥 먹고 산다. 난 그 정도는 안 돼. 뭐 이렇게 해서 스스로 꺾은 거 아니냐. 세 번째는 소프트웨어 지금 엔지니어 진로 희망한다 하셨어요. 그리고 왜 이걸 선택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댔는데 그중에 슬쩍 지다감소 또 이런 얘기를 하셨죠. 일단 먹고 살아야 된다. 자 그럼 이것도 결국 목적은 먹고 산다는 것과 얘기가 돼있지만 똑같은 고민이 안 나올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소프트웨어. 인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뭐 인류가 되어야 된다는 강박은 없을까. 한 획을 그어야 된다는. 네 한 획을 그어야 된다. 그걸 안 하면 또 하지 말아. 못하는 게 낫다. 영향이 안 되는데 포기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패턴 속에서 뭐가 자꾸 걸리냐 하면 스스로가 흥미를 좀 보였던 거를 꺾는 게 자꾸 반찰이 된다는 거예요. 반복했어요. 네 반찰이에요. 이걸 해볼 만한데 스스로 꺾어버려. 뭔가 이유를 대면서. 또 그다음에도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스스로 꺾어버려.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지망하는 것도 혹시 그런 하고 싶은 걸 꺾어버려. 스스로 선택하는 진로는 아니냐 하는 우려가 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생존 불안이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존 불안이 있는 건 당연하고 없을 수가 없는데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영향을 안 미치게 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하나는 생존 불안을 일단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인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 정도는 벌어. 알바를 하든 뭘 하든. 그러면서 나머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고 일단.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또 따로 하는 것. 투잡이죠. 투잡 뛰는 건데요. 이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의 방법은 생존 불안을 좀 감내하겠다는 입장. 내가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배가 고프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건 나한테는 뭐 기쁨이라고 그래요. 그런 결정을 한 사람들도 많지 않네요. 있죠. 저도 젊었을 때 보면 생존 불안 때문에 직업을 선택한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심리학자의 길로 들어서겠다. 나이 좀 먹었을 때. 그 얘기할 때 다 말렸거든요. 상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맞습니다. 먹고 살기에는. 먹고 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말렸어요. 그때만 해도. 심리학자를 진짜 말리고 싶겠다. 이거 더 말렸죠. 더 말렸죠. 심리학자. 이거 좀 막 난리가 아니에요. 주변에서. 미쳤냐고. 그 당시에는 진짜 더 그렸죠. 어떻게 먹고 살려고. 초반에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생존 불안에 시달렸을 때. 처절하네. 근데 나는 그걸 한 이유가 생존 문제 해결하려고 한 건 아니거든요. 목표가. 목표가. 그렇기 때문에 감내한 거죠. 받아들이고. 내가 이건 어차피 해야 될 일이고 하고 싶은 일이다. 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성과가 쌓이고. 생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돼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존 불안 해결을 목표로 해서 하는 일을 포기하는 것보다는. 하는 일을 정확하게 찾고. 그 길을 가다 보면. 처음에 좀 생존 불안을 겪더라도. 그게 자기 전문성도 높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또 생존 불안 문제도 결국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의 젊은 세대는 특히도 그런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이. 지금의 젊은 세대가 30대까지라고 본다면. 한국 사회가 10년 20년 되어도 이 모양 이 꼴일 거라고 예상하면 안 돼요. 바뀌겠죠. 어떻게든 기본 사회로 넘어갈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기본 소득을 받아서 살면 되니까. 너무 생존에 올인해서 자기 인생을 거기에 걸면 좀 손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내가 진로 선택을 할 때 정말로 어떤 다른 조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느냐. 생존불안 때 혹시 내가 진로 선택을 하는 데서 내가 원활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든 핑계거리를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것부터 한번 검토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분이 똑똑해서 지금 사회 문제에 대한 파악이 있잖아요.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입장도 확실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무력감을 느낀다는 거잖아요. 될까? 한 대 말고 할 게 없고. 되겠어요 이거. 요즘에 젊은 사람을 보면 하나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무력감을 해결하지 않으면 점점 초라해집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참아 내가 볼 때 나는 너무 무력돼. 세상이 바뀔 것 같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은 계속 이 모양 이 꼴이다. 더 나빠질 것이다 라고 생각될 거고. 불안해지고 있죠. 그럼 생존불안이 미치는 영향도 너가 풀린다. 그럼 진로 선택을 그것 때문에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다 연결돼 있으니까. 무력감을 탈피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탈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된다. 그걸 하려면 일단 고립적으로 지금 살고 있다면 고립되어 있는 상태부터 벗어나야 된다. 촛불행동에 가셔서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었다면 다른 촛불행동 가시든가 다른 모임을 하시든가. 어쨌든 혼자서 직장 문제 생존 문제 다 떠갖고 고민할 게 아니고 그런 걸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만들어서 고립을 좀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한국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젊은이들이 희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지금 보기에는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여러 가지 돌아가는 걸 이런 걸 봤을 때는 희망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는 만큼 또 본인이 할 일도 보일 것이고 희망도 생길 테니까 그런 공부도 꾸준히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무력감을 벗어나서 아 이 개혁은 분명히 된다 될 거다. 나도 뭔가 할 수 있다. 사무관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어야 다른 모든 면에 영향을 미쳐서 좋은 쪽으로 풀리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보니까 이거를 이제 그만두셨을 때 보면은 생존불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글을 잘 쓰고 일을 잘해서 취업 제안도 받으시고 근데 그거 다 거절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취업을 하셨으면 생존불안이 해결된 거잖아요. 오히려 됐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엄마 영향을 받아서 이제 민감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좀 기질적으로 좀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거 시작하거나 낯선 거 시작할 때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좀 의논한 사람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일을 너무 많이 시도하세요. 본인이 안전할 때는 하는데 이제 진짜로 관계적으로 들어갈 때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완벽한 세팅에 대한 갈구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좀 기질적으로도 좀 그런 낯선 거라든지 새로운 것들을 할 때 이렇게 관계에서 할 때 좀 어려웠거나 좀 마음이 너무 많이 쓰였거나 이런 게 좀 있었지 않을까? 근데 여기 표현해 보면은 그 회사 폐업한 이후로 첫 번째로 사람을 자주 상대하는 게 저와 맞지 않는 게 제일 컸다라고 하셨는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려고 하는 이유 세 번째 자기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회사 때는 이상한 사람들 많이 만난 거죠. 여기서 이상한 사람 싫었다. 그 공무원이라든가 그 욕했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사회적 기업을 정부돈 빼먹으려고 들어온 사람들 많아요. 그런 모습 보고 실망하고 싸우고 뭐 그런 거에 커질 것 같고 이분이 뭐 사람을 그렇게 싫어하는 쪽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근데 아마 또 긴장하고 어려워할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 그 얘기를 했잖아요. 고민 얘기를 잘 안 한다고. 네. 안 하고 정말 답답해서 최후의 상황까지 몰렸을 때야 얘기한다는 호텔론 좋은 건 아니죠. 도움 요청을 못하는 경우가 도움을 받아본 경험 말하는데도 상처받은 경우가 많아서일 때도 있고 내 도움 요청한다는 게 나의 약간 칩으로 드러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말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질문도 준비되어야 질문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거나 이럴 때 이분이 되게 논리적인 거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범윤수님 말씀이 논리적인 거 얘기하시는데 논리적인 건 정말 좋은 거긴 해요. 근데 사람 관계에서는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될 때가 진짜 많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지고 들으면 너무 시작하기 어려우니까 차라리 이분이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정말 좋아하는 것들은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신 것 같아요. 인정받은 정도로. 근데 경영학 있잖아요. 경영학은요. 그냥 또 툭한 기분이에요. 대충 뭐 시작했다고 하지 않나요? 그냥 편안하게 가볍게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가볍게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조금 오히려 더 중요한 데에서 조금 시도할 때에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으신데. 맞아요.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가볍게 만들어주고 고민들을 좀 가볍게 해줄 수 있는 얘기 상대? 이런 게 있으면 훨씬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궁금했거든요. 생존 불안을 엄청 크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정말 매일 밥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한다기보다는 한 50년 후 내 노후 생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근데 잘 벌어요. 잘 벌고. 저축을 많이 하지 못하지만 저축도 해요. 적금도 들었어. 근데 너무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든대요. 근데 이분도 약간 그런 케이스잖아요? 배경은 같아요. 근데 해결 방법이 좀 달라요. 그렇죠? 그 분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인지 궁금했어요. 저는 사실 진짜 그런 불안은 정말 없거든요. 생존 불안은.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신기하게 어떻게든 돼요. 돼 또. 늘 신기하게 어떻게든 되는지. 분이 나가는 게 있으면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천 원 없을 때도 있었는데 오 신기하게 막 천 원이 오면서 생겨. 고맙죠. 그런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저는 곁에서 그런 도움을 많이 받은 건데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느낀다고 봐야 될까요? 그럴 수 있죠. 당연하죠. 얘기를 좀 풀어야 다양한 시각도 보이고 과하게 해석되는 게 줄어드는데 예를 들면 부모님 관계만 아주 좋잖아요. 부모님이 밥 줄 거야 집에 가면. 그러면 생견만 확 줄어요. 우리 아빠는 김치를 보내준 거라는 나는 그런 믿음이거든요. 김장은 안 가도. 굶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런 거 있지. 집에서 쌀은 보내주겠지. 이런 게 생존 불안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겠네요. 우리 집 애들이 생존 불안이 없잖아요. 시험을 못 하고 있는데도. 그렇죠. 왜 오면 밥을 주거든요. 밥은 안 하고 밥을 계속 주니까 애들이 생존 불안을 안 느껴. 그런 게 좀 느껴져요. 31살까지 내 삶을 인정 안 했다가 부모님들이 얼마나 부모님들이 쳐주지 않는 거죠. 집이 글 쓰고 이런 건강 이런 거 돈 안 되는 일 하고 다닌다 이러면서 아마 무원이든 유원이든 아마 굉장히 압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되게 핀잔 주고. 느낌이 보니까 좋은 대학 나오셨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하시는 부모님들이 33살인데 아직 취직 못했어. 집에서 주는 주초리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끊으려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그것이 본인에게 진로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부모님 생각이 그 기대가 꼭 내 기대하고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 수준으로 하지 않으시고 그런데 이게 부모님이 바라는 그럼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부모님이 차라리 바라는 너 의사가 되라 하면 의사가 되셨을 것 같아. 그럼 안 잘 추천하면 되지. 그러니까 더 나중에는 더 악화되시겠지만 부모님이 약간 말 안 하고 네가 알아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내가 바라는 선택을 네가 눈치를 채져라 이런 식으로 키우신 것 같아요. 그러면 눈치밥도 먹어야 되고 더 어려워. 그러니까 뭔가를 선택을 못하시지. 이거 뭐 다 괜찮게 하셨거든요. 보니까 글쓰다가 글쓰다가 포털 메인에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좋은 마음으로 교육도 하시고 분명히 좋고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의 끝맺음이 자꾸 자꾸 그럴 때마다 이렇게 무릎을 꿇어요. 막 하다 뭐 어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불안해져. 네. 왜?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자꾸 1점 모자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부모님이 뭐라고 했던 것처럼 자기 안에서도 자꾸 그런 메시지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99점 너무 잘한 거고 90점도 잘한 거고요. 지금 이런 과정에서 70점만 너무 잘하는 거지. 지금 우리 조카가 수학을 진짜 못하거든요. 20점대 맞아요. 그런데 조카가 저번에 시험 봐가지고 이번에 중간고사 시험 봤는데 65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 큰 언니가 조카한테 웬일이야? 수학을 그렇게 잘 봤어? 그랬더니 그 조카가 반응이 그러니까 나도 놀랬어. 아니 내가 8문제를 풀었는데 시간이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는 다 찍은 거야. 괜히 65점. 너무 만족스러운 거 잘 자신이. 그러니까 처음에 기대가 낮아야 돼. 20점 때부터 시작이 돼야 돼. 그래야 돼. 성취감이 있지. 제가 진짜 이거 정말 슬픈 얘기인데 상담에서 가끔 어렸을 때 영재 판단 받아가지고 미끄러지는 친구들을 아주 심지 않게 봐요. 그러면 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때 왜 잘했을까? 진짜? 왜 그때 영재 교훈과서 왜 100점을 맞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다? 너무 슬픈 얘기예요. 이 얘기가. 부모님이 기대를 많이 하니까. 참 이렇게 차근차근 가슴 좋았을 걸 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떤 이런 잘했던 기억과 그거에 기대에 맞춰야 된다는 이런 압박감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분이 어렸을 때의 그런 가족 부모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마다 무의식 중에 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미신하고 저거 얘기하는 거죠. 있을 거라는 거죠. 소프트웨어. 지금 공부 막 더 하고 싶죠. 완벽하게 하고 가고 싶죠. 아니에요. 그냥 취업하세요. 지금 바로 하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무조건 그냥 가세요. 잘할 수 있어요. 하다가 또 뭐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또 다시 하세요. 또 하면 돼요. 괜찮아요. 아니 이게 지금 저는 정말 놀라운 게 사학과를 좋아했어요. 근데 경영학과에 갔어. 사업도 해봤는데 글을 또 잘 써. 글을 막 써왔어. 그리고 나서 이제 식품 막 이런 걸 건강히 공부를 또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이런 식으로 이런 흐름이 입을 엄청 똑똑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재능이 여러 가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종종 느끼는 게 이거예요. 하나를 깊게 하는 걸 두려워요. 그 어떤 단계 넘을 때 견디기가 힘들어서 저도 여러 가지 재능이 좀 있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뭔가 하나를 더 잘할 자신은 없는 거예요. 진짜 최고가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어느 정도 잘한다라는 그 경계 있잖아요. 예전에 바둑을 제가 6년인가 뒀는데 바둑을 되게 거의 진짜 잘 뒀어요. 근데 어느 날 늦게 들어온 친구가 저보다 잘하는 걸 봤을 때 아 나는 바둑을 이제 그만둬야겠다. 미술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만화가 꿈이었어요. 막 그림을 그려. 어느 날 제가 나보다 잘 그리는 것 같아. 그럼 난 미술을 싫어하게 되니까. 그럼 난 남들하고 비교해서. 그냥 뭔가 제가 도달하고 싶은 목표치는 있는데 노력을 하기 싫은 거야. 그만큼 재능으로만 살고 싶다. 근데 어? 아 여기까지고 내가 더 노력하고 싶진 않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만두고 전 뭐 후회는 없지만 이분이 그런 느낌들을 받으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노력을 했다가 더 노력할 자신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좀 결정을 내렸거든요. 너무 좋아했지만 그만큼 좋아하지는 않았던 그런 영역이었다. 아직 이제 좋아하는 게 뭔지 못 찾으신 게 아닐까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이 이렇다 이런 얘기 많이 주셨는데 저는 일단 처음 메모가 이거였어요.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 이거를 진짜 여러 번 써보셨으면 좋겠다. 그거가 좀 더 명확해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사익적 목표는 없어. 보니까. 네. 이제 정신이 건강한 젊은이네. 그래서 사익을 추구하려는 목적 별로 없고 출세하고 성공하려는 야망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뚜렷한 공익적 목적을 내세우진 않았지만 그 내용을 전반으로 봤을 때는 그런 공익적 목표를 지향한 사람이에요. 더 명확히 찾아내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더 들고 파서 명확하게 지향점을 확인하는 것 그리고 자기 삶의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지금은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자기의 상황과 사회를 좀 분리시켜서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는 엄청 아름다운 사회를 꿈꾸는데 나의 삶은 또 그렇지 못하잖아요. 현실이 좀 쉽지 않으니까요. 상황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분리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삶을 버리고 계속 공익추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그것도 너무 좋은 길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힘을 막 쓰다가 뻥 이렇게 막 되는 근데 다행히도 균형을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이분 보니까 그리고 아버님이 정교조고 무서우시긴 했지만 좋은 영향을 주신 것 같아요.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들 아닌가요? 그건 모르죠. 아직 모르겠다. 아직 모르겠다. 일정의 충격은 크다. 저는 정교조로 봤기 때문에 정교조라고 해서 모두가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궁금하네요. 어쨌든 부모님이 나쁜 짓 하고 산 사람들은 아닐까?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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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와 포부가 너무 커서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적기에 이런 사회 문제들을 알게 되시면서 다행히도 부모 개인 문제를 돌리지 않고 이 사회 구조도 바꿔야 되는구나 이런 인식을 하신 거라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더 해주시고 싶은 얘기 해주세요. 상담에서 생각한다면 그 프레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환경이 있고 그 안에서 내 역할이 뭐냐. 저는 이제 개인 상담 영역이기 때문에 개인이 하는 것들을 좀 보는 작업들을 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 어쨌든 우리는 놓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개개인이 그 상황을 어떻게 보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찾고 어떤 행동을 할 건지는 결국에는 개인이 또 결정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높아지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그러기에 이전의 어떤 그런 어려웠던 경험들이 힘을 못 주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런 활동이나 다른 사람들 얘기나 쉽게 도전해보는 거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단련돼서 잘하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김태용 선생님한테 꼼집어서 얘기 듣고 싶어 하셨잖아요. 이것도 이제 앞에 나오는데 약간 느낌이 해결책을 빨리 찾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해결책을 빨리 주는 편이에요. 그런데 곱씹고 곱씹어야 자기 문제를 더 접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신성미 상담사님들이 잘하신다고 보는데 그런 성향도 들어간 것 같아요. 빨리 답만 듣고 싶으셨어. 그래서 선생님 얘기만 듣고 싶었던 거야. 하지만 그걸로 해결은 안 되거든요.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니까요. 맞아요.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다양하고 말 안 되는 얘기, 말 되는 얘기 다 듣고 거기에서 이제 내 색깔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들으세요. 자, 그러면 추가적으로 방송 보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메일을 또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너무 정성어리게 글을 쓰시느냐도 너무 고생하셨을 것 같고 이 모든 시간들을 돌아보시느냐고 그리고 잘 정리해서 읽기 좋게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글쓰기 잘하신 이유를 알겠어요. 네, 오늘 방송 이렇게 좀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인도에 춤추더라고. 아니에요. 손 통증만 이렇게 살짝 한 거니까요. 선생님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 네, 여러분들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소한 고민, 진지한 고민, 눈치 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나오는 메이주소 chungnami-0000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방송 청년의 고민이었죠? 네.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한 따뜻한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댓글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정설혜님 아이야, 40세 중반인 아줌마도 너와 비슷했어. 부모가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고 사람들은 많았지만 친구가 없었어. 특별한 재주도 없었고 공부도 잘하진 못했지. 빛나는 청춘을 누리지도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대학을 졸업했지만 사는 게 항상 외롭고 고단하고 괴로웠어. 하지만 죽는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단다.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한 나를 스스로라도 사랑해주고 싶었거든. 그렇게 힘든, 열심히만 사는 삶 속에서 늦은 나이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어. 내가 힘들어 스스로 삶을 끝냈다면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인생이었겠지만 그래도 살았기에 지금 예전 삶의 괴로움은 이야기의 소지가 될 뿐이더라. 그래도 살자. 그래도 살아보자. 너의 삶을 사랑하자. 서류님 이거 너무 감동적인데. 너무 진짜 따뜻했습니다. 참 이런 사연을 소개하고 나면 이렇게 진심어린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엄청 큰 위로가 돼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같이 위로를 받았네요. 택앤님, 나는 고독사로 죽게 되지 않을까? 나도 이런 고민 막연하게 하는데 나랑 똑같은 고민이 올라와서 썸네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솔직하고 리얼한 고민들이라서 더 좋아요. 같이 의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으신가 봐요. 여러분들 사연 보내주시면 공감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위로받고 공감하면 좋겠습니다. 개혁은 투명화로부터 시작한다님. 음, 인간을 사랑하라. 이건 눈높이의 차이가 아닐까요? 경쟁 사회에서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에게는 경쟁하는 사람들 모두가 생존의 위협이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는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귀엽겠죠. 사람을 사랑하는 데에 난이도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이가 후배들 챙겨주면서 대장하고 놀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생활을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간 그 자체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고양이랑 강아지는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인간 중에 윤석열 같은 사람은 사랑스럽지가 않은데 아기들은 모두 사랑스럽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눈높이의 차이. 이런 거 아닙니까? 부자들은 마음이 여유로우니까 더 개인 배고 다 예뻐 보이지 않겠냐는 가난한 사람들은 사람을 경쟁사회로 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그런데 이분이 경쟁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전제를 했는데 맞죠? 네. 그런데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만 경쟁사회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네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경쟁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간 경쟁은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류층이 더 심해요. 그건 여러 연구에 의해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사랑하기 더 힘든 조건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상류층이죠.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윤석열이 부하를 뭘 사랑을 해요. 이용을 해먹은 거죠. 나를 돋보이는 게 기분이 좋아서 하는 거. 그러니까 술상무하면서 대장노릇하고 위세부리고 부하들 부려먹고 이런 것을 한 놈이지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다음번에 아마 사랑을 다루게 될 텐데 제가 마침 책도 가짜 사랑 고난 사회라는 책을 썼으니까 그때 이 인간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한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책 그때까지 계속 방송을 들으시고 일단 오늘은 그 정도만 얘기하고 이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더 사랑하기 힘든 조건이고 부자들은 아니다. 그런 거는 현실하고 맞지 않는 얘기다. 그 정도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어려운 사람들이 훨씬 더 사랑을 쉽게 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왜냐면 공감이 되니까 서로의 처지가. 예를 들면 사회적 약자들이 다른 사회적 약자가 투쟁하는 사안에 대해서 훨씬 더 크게 공감하는 게 있잖아요. 왜냐. 경쟁이 덜하거든요. 아래로 내려면 내려올수록. 차별 가보신도 덜해요. 예를 들면 가난한 동네 가보세요. 잘난 척하고 서혈정하고 하는 게 심해요. 그런 애들은 짜증나죠. 별로 없어요. 도왕 짜증나요. 다 같이 없는 소지에 무슨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좀 올라가면 올라가서 이게 심해요. 서울대만 해도 뭐 선골 진골 막 그런 데잖아요. 자기들끼리. 올라갈수록 이게 심한 거예요. 따지는 게. 아파트 몇 동 사냐. 몇 평 사냐. 몇 평 사냐. 차 뭐 외제차 뭐 타냐. 여행 이번에 어디 갔다 왔냐. 이런 거 갖고 서혈을 정하고 서로 잘나서 경쟁을 하는데. 오히려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 가지고 싸우진 않네요. 생각해보니. 덜해요. 훨씬 덜합니다. 완전 반대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근데 이분이 좀 이해가기는 해요. 어떤 맥락에서 이런 고민이 드시는지. 그러니까 이런 차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사랑하고 그 능력이 있어서 하는 사람들하고는 약간 색깔은 다른 것 같아요. 색깔이 아니라 사랑을 못해요. 능력이 있는. 거기는 아예 이제 똑같은 사랑을 할 수 있냐. 이걸 똑같은 걸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거기는 그렇게 보일지언정 속은 비어있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네. 그 이제 이런 갖고 있는 가진 사람들은 다 친해 보이고. 마음이 다 친해 보이니까. 그런 거를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더 불놀이 보시면 드라마. 저희 일진들 있잖아요. 괴롭힌은. 걔들 서로 잘 몰려다니잖아요. 뚫뚫붙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가요 걔들이? 증오하는 사이인가요? 혐오하고. 서로 괴롭히고 나중에 지네들끼리 서로 공격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부자들의 사랑으로 바뀌어서 착각하는 거지만. 사랑이 아니에요. 절대 얘들아. 우리 여기 보내주신 분은. 댓글 다신 분은. 저희가 이전 방송. 전주 방송에 이 얘기를 조금 정리한 게 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연이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사연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글을 거의 자서전 쓰듯이 써오셨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긴 사연 좀 낭독해 드리고 저희가 상담을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촛불전진 채널을 너무 유익하게 보고 있는 20대 청년입니다. 제 치부를 처음으로 낱낱이 써보는 것 같아 부끄럽고 창피하기도 하지만 사연을 보내봅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백수 생활을 하고 있는 27세 남자입니다. 고등, 중퇴, 저학력자이고 알바 외에 취직을 해본 적이 없으며 현재는 군 전역 후 3년째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장기 백수입니다. 부모님과 저의 관계, 유년 시절 가정 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남, 1녀, 막내로 태어나 유년 시절 부모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모두 평범한 회사원이시고 특별히 유복하진 않았지만 특별한 부족함도 없이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열심히 일하시고 자식을 사랑하고 헌신할 줄 아는 분들입니다. 누나와 제가 있는데 특히 저를 더 사랑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어서 그랬던 것 같고요. 어머니는 자식을 한 번도 혼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다정하시고 스킨십과 애정을 듬뿍 주셨습니다. 아버지도 사랑을 듬뿍 주시긴 했지만 자식에 대한 집착과 강요가 심했으며 어머니에 비해 엄해했고 늘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화하다가 화를 자주 내셨죠. 유년 시절부터 누나와 저에게 공부에 대한 집착과 강요를 많이 하셨고 늘상 학원을 고내셨는데 누나는 나름 스스로 학원에 다니고 싶어 했고 공부를 하고자 했지만 성적이 잘 나오진 않았습니다. 저는 공부를 왜 하는지 몰랐고 학원에 너무 다니기 싫어했지만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 학원에 다녔습니다. 성적은 곧잘 나왔지만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성적이 잘 나오면 아버지가 칭찬해주고 기뻐하는 모습에 보답하기 위해 억지로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학원을 관두게 되었고 그 뒤로 성적이 나오지 않자 아버지의 공부 잔소리는 나날이 심해졌습니다. 학원을 관둔 지 1년이 지난 중2 때에는 극히야 아버지가 제 팔을 잡고 학원에 강제로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학원을 여러 군데에 옮겨 다니기 시작했는데 공부에 흥미가 전혀 없었던 제 성적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학원에 보내놓으면 수업 시간에 그림이나 그리고 다리나 떨고 집중하지를 않으니 성적이 오르지 않았겠죠. 그래서 원장 선생님도 어머니를 불러서 아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 다른 학원에 가면 어떻겠냐라고도 하였고 어머니는 아버지께 학원을 꼭 보내야 하겠냐 돈 낭비다 보내지 말자 회유하기도 했는데 아버지의 고집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학원을 다니다 옮기고 다니다 옮기는 일이 반복되었고 아버지의 공부 잔소리는 365일 지속되었습니다. 저는 학교 공부에는 참 흥미가 없었지만 어릴 때부터 격투기를 좋아했습니다.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 최홍만 선수가 싸우는 모습을 본 게 계기가 되어서 푹 빠졌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복싱 체육관에 다녔고 초중고 내내 생활기록부의 장래 희망란에는 격투기 선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중3이던 어느 날 아버지는 우연히 만난 동창생 친구분과 술자리에서 제 장래에 대한 걱정을 나누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동창 친구분이 아들 검도를 시켜봐라 라고 제안하셨던 거죠. 당시 아버지 동창분은 인근 고등학교의 체육시험 선생님이었고 그 고등학교에 검도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동창분은 제 장래를 걱정하는 아버지께 아들이 운동을 좋아하면 복싱처럼 무식한 운동 말고 고급진 검도우를 시켜보라는 제안을 했고 자신이 꽂아줄 테니 검도우 선수로 고등학교 입학을 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제안이 꽤 솔깃하셨는지 다음날 제게 검도우에 들어가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합니다. 그때 저는 찰나의 순간 어린 마음에 아 공부장처리에서 벗어나겠구나 그런 어리석은 발상을 하였고 검도우를 하겠다고 합니다. 검도우를 하겠다고 한 뒤로부터 저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저만 보면 공부해라 노래를 부르던 아버지의 집착과 강요는 눈녹듯 사라졌고 제 마음도 편해지고 아버지와 사이도 한결 좋아졌습니다. 그때가 5월이었는데 그 해방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1월 교육청에서 검도우 입학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검도우 선수로 확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취소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취소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검도우 입학을 취소하기 위해 교육청이 수차례 전화했지만 이미 특기자 전형으로 확정이 났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는 말이 돌아왔던 거죠. 저는 하기 싫다 취소해달라며 울벼물며 난리를 쳤죠. 공부 잔소리에서 해방하고 싶어 택한 검도우였는데 막상 확정이 되고 취소할 수가 없어지니까 큰일이 났구나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한다고 했으면서 번복하는 저를 나무랗고 미친놈 취급하셨어요. 당시 어렸던 저는 당연히 이 속마음을 말하지 않았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버지는 제가 왜 검도우를 선택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검도 선수로서 검도부에 가게 되었고 억지로 하는 운동은 오래가지 못했고요. 고2 때 학교를 관두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반항심이 상당히 커졌고 엇나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굉장했어요. 그러면서도 큰 사고는 치지 않았고 동네 친구들과 밤늦게 놀거나 외박했던 게 유일한 반항이고 일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복싱장은 계속 다녔고 복싱장에서는 저를 선수로 키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싱장에 학교를 관두었던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가 되면 학교를 관둔 사실이 밝혀지게 되므로 대회 출전 요청을 회피했습니다. 점점 관장님께서 소년체전에 나가자는 제안이 강해지자 복싱장을 결국 다니지 않게 됩니다. 복싱 선수가 너무 하고 싶었으나 당시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밝히는 게 너무 창피했고 복싱을 관둘지언정 그걸 밝히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 후로 나는 검정고시를 따서 친구들과 똑같은 시기에 전문대라도 가야지 라는 막연한 희망을 지니고 있었지만 정작 준비는 하나도 하고 있지 않았고 아버지 역시 그때부터 반포기 상태로 검정고시나 공부에 대해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미루다 19살 때 친구들과 노느라 바빠서 일주일 차이로 검정고시 신청기간을 놓치게 되었고 그때 정말 하루 종일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검정고시를 신청하는 날이 언제인지도 모를 만큼 준비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제 때 시험을 봤어도 과연 합격이나 했을지 의문일 정도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때 검정고시 타이밍을 놓치고 20살이 됩니다. 같이 놀던 동네 친구들은 모두 대학에 가거나 취업을 했고 혼자 고립되기 싫었던 저는 뭐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쫓기듯 기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만 20살이고 모두 30대에서 60대까지 어른들만 있는 환경에서 급체하듯 일주일 만에 관두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검정고시 시험을 여러 번 신청했지만 매번 공부를 하지 않아 시험장에조차 나가지 않았던 날들이 부지기수 그러다 22살 군대에 가게 됩니다. 군생활을 마치고 24살 사회에 나오니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막연히 검정고시를 따서 친구들과 똑같은 시기에 대학에 가고 재밌게 놀고 똑같이 사회생활하는 그런 일말의 희망이라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시기를 놓치고 24살이 되니 아무런 의욕도 희망도 생기지도 않았고 열등감과 자아 비판과 무기력 자책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우울했고 암울했고 저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모든 게 미웠습니다. 동네 친구들과의 연락도 자발적으로 끊고 사실상 고립을 택했습니다. 친구들이 연락이 와도 일부러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동네 친구들은 제가 고등학교를 관두었다는 사실조차 지금껏 제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다 재작년부터 공황장애와 불안장애, 자율신경실조증, 매니에르라는 각종 병들이 생겼습니다. 하루 종일 안 좋은 생각만 하고 자책하고 비관하고 정신이 고장나니 육체도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몸이 아프고 난 뒤로는 살기 위해서 정신건강을 챙기기 시작했고 연락을 끊었던 동네 친구 중 일부와는 연락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또 몸이 아프기 시작한 시점에 이재명과 윤석열의 대선 시즌이어서 저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였고 매일매일 이재명 후보의 지역 유세 연설을 생중계로 듣고 우리 지역에 오는 날이면 직접 찾아가서 응원하기도 하고 각종 진보 유튜브 채널도 접하게 되면서 와 이런 세상도 있구나 정의를 위해 싸우는 분들이 있구나 라는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면서 정신건강에 큰 위로를 받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반대로 윤석열이 당선되면서 정말 큰 충격도 받았지만요. 지금은 운동을 통해 병이 많이 호전되었어요. 아직 여전히 아픈 상태이긴 하지만요. 마지막으로 현재 저와 부모님의 사이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고등학교를 자퇴한 이후로 지금까지 9년간 아버지와 말을 거의 한마디도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늘 저와 말을 나누고 싶어 했지만 지금껏 제가 거부해왔습니다. 솔직히 아버지와 제대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말이 잘 안 통한다고 느껴왔고 의사소통이 쉽사리 안 되는 분이세요. 지금도 아버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합니다. 그냥 친해지고 싶어 하십니다. 어머니의 관계는 매우 좋습니다. 어머니께 제가 이미 이 사연의 내용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도 서슴없이 다 나누었고 터놓고 모든 것을 얘기한 사람이 지구상의 어머니가 유일합니다. 어머니도 깊은 공감을 해주었고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계신 상황이지만 마찬가지로 마땅한 해결책은 내지 못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글이 너무 길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여쭤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글을 쓰면서도 참 제 스스로가 답답하고 무능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우 긴 사연이죠. 일단 우리 신성민 선생님이 감기에 지금 치마를 걸리셔서 지금 코에서 소리가 안 나고 있어요. 물이 나와요. 많이 노력했는데 거의 지금 힘겨워 보이셨습니다. 티 안 난 줄 알았는데 많이 났죠? 장난 아니었습니다. 소리가 여기서 말하고 들고 있었는데 하여튼 들으시는 분들이 들으시는 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사연을 진짜 뻥하니라 15분 읽으셨거든요. 저는 이분 사연을 보면서 느낀 소감을 얘기하면 이분은 글을 쓰셔야 될 뿐이에요. 너무 잘 썼어요. 글을 이렇게 조리 있게 그 상황을 자세하게 표현하시는 능력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격투기를 하셨다는데 글도 이렇게 잘 쓰시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해왔던 고민을 정리를 스스로 쭉 한번 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일단 선생님이 보시면서 느꼈던 거 이야기 나눠주실 거 있으면 먼저 해주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분이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유년기에는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하셨어요. 어머니는 자식을 한 번도 흔들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정하시고 스킨십과 예정은 그렇죠.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자식을 사랑하고 헌신할 줄 아는 분들 이렇게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죠. 그런 거 보면 어린이 시절 유년 시절까지는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라는 본인의 평가가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윤석열 TV가 아니라 이 촛불 행동 TV를 보고 그러지 않겠나 그런 원인 때문에 그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거는 중요한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가 그런 좋은 어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공부 강요를 많이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자식한테 공부를 강요하려다 보니까 써먹을 수 있는 무기가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공모수로 패거나 아니면 사랑을 가지고 조건부 사랑을 가지고 조종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통 아버지들이 다 패지는 않습니다. 패는 사람이 오히려 적고 보통은 사랑을 가지고 조종하죠. 부모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랑이에요.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어하기 때문에 그걸 못 받는 것은 아이한테는 거의 죽음과도 같은 두려움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부모들이 정말 아이를 조종할 수가 있어요. 좀 맛만 먹고 이걸 써먹으면 100점 받아오면 이뻐하고 80점 받으면 조금 이제 고리하들오지 않으라고 슬퍼하고 슬퍼하고 화 안 해도 돼요. 그냥 슬퍼하면 돼요. 막 처져있고 응 처져있고 그렇죠. 부부 사이 나빠지는 느낌을 들고 막 칼질하다가 손 베고 막 이러면 이제 애가 막 심적 부담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조건부 사랑을 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사랑받았다고 못 느끼죠. 이렇게 할 때만 사랑했죠. 그렇죠. 사랑은 조건을 충족시켜서 받는 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냥 존재만으로 받아야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조건부 사랑을 했다라는 것이 큰 문제인데 문제는 한국 부모들이 대부분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하기 전 학력 공부할 능력이 아직 없는 때는 진짜 이뻐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대부분 한국 부모들이 되게 잘해주고 공부할 때쯤 되면 이렇게 해요. 조건부 사람으로 바뀌어요. 왜 이 아버지는 이렇게 할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거 강의하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한국 부모들이 너무 불안해요. 본인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봐서 알잖아요. 돈 없는 서름과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그걸 겪은 사람들이라서 자기 아이가 돈을 많이 나중에 많이 못 번다. 그러면 자기 같은 고통과 서름을 겪을 것이다. 한마디로 불행하게 살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릴 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죠. 당연히 그래야 좋은 대학 가고 살 길은 것밖에 없다. 네. 그 밖에 없다라고 믿는 거죠. 본인이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걸 생각을 못해요. 부모들이. 그런데 애는 공부하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해요. 사랑을 갖다가 변질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조건부 사랑으로. 그래서 그 부모도 사실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겠지만 이 불안한 사회로 인해서 사회가 불안을 강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랑의 능력을 상실하고 사랑이 변질되고 왜곡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조건부 사랑을 하게 되었고 그게 이 아이, 이 분 사회를 보내신 분에게는 상당히 치명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랑을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했다가 아빠가 왜 이러지? 이렇게 하면 더 크게 실망하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때도 다가올 수 있는. 오히려 아이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막 죄책감 같은 걸로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거기에 부응 못했을 때 아빠가 잘못됐다는 생각보다 내가 거기에 부응 못했다. 아빠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내가 못했다 이러면서 죄책감을 많이 가지고 결국에는 본인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은 아이일수록 부모가 요구하는 것 또는 부모의 기대 부응하지 못하면 죄책감을 느껴요. 사실은 죄책감 느낄 일이 전혀 아닌데 부모의 기준일 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이의 입장에서는 죄책감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이 학생도 이제 아마 사연 보내신 분이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300 거의 65일 동안 공부하라고 잔소를 하셨다는 건데 강제를 학원도 다 막 끌고 가고 공부가 더 재미없어지죠. 문제는. 그럼 더 싫어지죠. 더 싫어지거든요. 더 재미없어요.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이 공부 쪽에 흥미가 원래 있었던 사람이고 공부 재능도 뛰어나서 그냥 책만 슬쩍 훑어보면 다 외우고 이런 사람이라면 혹시 모르겠어요. 아버지 이걸 맞춰가면서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쪽이 아니라면 점점점 흥미가 떨어지는 건 기정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형이거든요. 계속 흥미가 떨어졌다는 거죠. 공부에. 그럴수록 아버지와의 갈등은 심해졌을 거고 한국 부모들이 좀 웃기는 게 피아노하고는 2년 보냈는데 차도가 없잖아요. 피아노가 잘 안 들어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어떻게 생각할까요? 피아노에 소질이 없다. 우리 애들은 피아노에 소질이 없네. 학원에 보냈는데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공부를 더 해야 한다. 뭐 그따의 학원이 다 있어. 그러게. 야 학원 바꿔. 그러네요. 사실 이중기준이죠. 그러네요. 피아노 보내서 학원 보내서 안 늘면 피아노에 재능 없는 거 소질 없는 거 똑같아요. 공부도 재능과 소질이 있다. 학원에 강제로 보내도 공부 머리가 좋은 애들은 따라가요. 성적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애들은 잘 안 나와요. 이 분은 공부 머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을 수도 있어요. 있었을 수도 있는데 안 해서. 학원을 하니까 흥미가 없었던 거죠. 학원을 보낸 게 문제인 거죠. 패착. 학원을 보낸 게. 그러니까 즐겁게 자기가 하는 정도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 제 경험을 얘기하면 제가 영어를 진짜 하기 싫어했던 사람은요. 영어 너무너무 지금 다 하기 싫어하는데 그 영어에서 흥미를 느끼고 공부하기 시작한 것은 제가 아는 어떤 형. 대학교. 그 형이 영어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자기 시켜볼라니까 안 하거든. 맨날 딴짓하고 놀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팝송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팝송 가사를 물어보더라고. 너 지금 나오는 이 노래 가사 아냐? 몰랐거든요. 해석을 해 주는데. 와. 그게 너무 재밌고. 너무 재밌고 신세가 열린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가서 해석하는 걸로 영어 공부 시작했어요. 그러고선 이제 그 사람은 사라졌는데. 그 사람은 사라졌는데. 나는 집에 음반이 엄청 많았거든 내가. 그걸 다 뒤져서 가사를 빼가지고 다 들으면서 그걸 찾아본 거야. 사전으로. 그렇게 가르쳤어야 되는 거죠. 재미있게. 그래서 흥미를 느끼면서 영어 실력이 확확 늘어가지고 뭐 문법은 하나도 몰랐지만 영어는 그래도 학력고사 50점 만점에 42점 이상을 받았단 말이야. 독해에도 큰 문제가 없었고. 그게 흥미의 흥미. 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흥미를 느꼈기 때문에 공부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친구도 그런 정도의 공부를 어떻게 가르쳐준 사람이 있었으면 잘했을 수도 있겠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너무 이걸 압박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반발시 때문에라도 그런 기회를 박찾을 수도 있거든요. 네. 충분히 있었죠. 네. 그쵸.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문제였고 그다음에 이 친구가 반대로 격투기에 매료되잖아요. 격투기에 매료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 짐작되는 건 뭐냐면 무력감이에요. 그 아버지한테 억지로 지금 진로를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양보를 안 해. 그런데 자기가 아버지를 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무력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심각한. 이렇게 무력감을 느끼면 윤석열 사람은 힘을 쫓는다 그랬죠. 그 힘의 상징이 격투기예요. 격투기를 보면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더 멋있거든요. 뭐 아버지를 때릴 수는 없지만 아버지를 때리고 싶어서는 아니고 아니고 너한테 무의식적으로 하여튼 자기한테 폭발하고 싶은 마음이 자기한테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통제감도 느낄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매료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격투기에. 아니면 재능이 뭐 진짜 있었을 수도 있겠고 자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이 분의 그 고등학교 때까지의 대략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분이 아버지의 강요를 못 이겨내서 계속 힘들게 산 거는 뭐 어쩔 수 없었다고 쳐요. 제가 어리니까. 성분용기니까. 네. 근데 조금 이제 머리가 커지면서 아버지한테 반항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반항을 선택했을까 회피를 선택했을까 하는 게 문제예요. 근데 보면 회피를 선택합니다. 이 첫 번째가 검도예요. 검도. 아버지가 검도부 들어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 아버지가 다른 이제 아들을 어떻게든 공부머리가 없는 것이 이제 확인되니까 그렇게 인정되니까 검도 쪽으로 틀어주려고 하고 나름 하신 거 없거든요. 나름. 되는 방향으로. 나름 애쓴 건데 물론 이제 자식한테 꼭 좋은 건 아니었지만 의도는 이제 좋았다. 자 근데 이때 이 아이가 이 분이 아버지 저는 검도가 아니라 복싱을 좋아하는 겁니다. 이때 얘기했더라면 했어. 했어. 인생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그게 좀 제일 아쉬운 장면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또 만났겠지만 또 다른 유명한 데도 만났을 텐데 회피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회피. 아버지의 잔소리를 듣는 게 너무너무 지겹고 괴로워서 어 저 얘기를 들으면 그걸 면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에서 자기가 원치도 않는데 검도를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예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회피하는 방식으로 진로 선택을 한 거죠. 저는 그게 별로 안 좋았다고 보여져요. 이 사실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의 부자관계는 한국 사회에서 이 불안만 심하지 않는 사회라면 한국 사회가 전혀 문제 될 게 없는 사회라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검도 하겠다 한 다음부터 해방감 느끼면서 아버지는 공부하라는 강요 안 했죠. 갑자기 하루아침에 마음이 편해지고 아버지 사이도 좋아졌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잠깐이지만 이걸 보면 보세요. 한국 사회 한국 가정에서 부모 자식 관계를 악화시키는 게 뭐냐 결국 강요거든요. 공부 같은 걸 강요하는 거 근데 그건 왜 그러냐 부모들이 너무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이건 결국 한국 사회가 가정을 파괴한다고 보여주는 사례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버지와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분이 이때 회피를 선택하면서 검도를 한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그게 당연히 싫으니까 의혹이 안 나오고 동기가 유발이 되지 않으니까 검도를 때렸었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더 화가 났겠죠. 더 화가 나죠 더.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 반복돼요. 자 방어 회피를 작품하는 게 반복되는데 또 대표적인 회피가 뭐냐 하면 복싱 선수를 하고 싶었는데 관장이 소년체전 나가자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도 회피예요. 그렇죠. 선수가 안 된 거요? 네. 복싱을 관뒀잖아요. 왜? 밝히기가 싫어서. 학교 그만던 걸. 그때 말했어야지. 말했어야지. 아버지하고도 똑같아요. 저는 검도가 아니라 복싱을 좋아해요 라고 말을 안 했죠. 그래서 회피했죠. 이때는 제가 학교를 그만뒀어요. 라고 얘기했으면 복싱을 할 수 있었죠. 그거 얼마나 와 너 복싱하고 싶어서 학교까지 그만뒀구나.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그럴 수도 있는데 회피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이분이 타인들의 평가 인정받으라는 욕망이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는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안 해줬잖아요. 아버지가 조건부 사랑은 이게 이제 결여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야 충족이 되냐면 내가 뭔가를 해내야지 사랑을 받는다라는 게 있으면 자꾸 이게 결핍된 느낌을 받아요. 뭘 해내야 되지 않느냐. 안 하면 안 하면 혼날 것 같고 지적받을 것 같고 안 받아들여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어떤 조건 없이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야 내가 최대한 노력하고 나면 사람들이 다 인정해줄 것이다. 받아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이 친구는 지금 그게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 못한 게 있을 거고 범도 한다고 하면 더 혼날 것 같으니까 이 관장한테도 그 얘기를 하면 혼나진 않겠지만 창피해지 어떻게 보일까 인정을 안 해주거나 자기를 아주 깔보거나 그렇게 창피해질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을 창상하기 시작했다. 그런 것이 두려워서 회피를 선택하고 회피를 선택하니까 인생이 꼬이고 그러면 또 이제 더 부끄러워지고 부끄러워지니 더더욱 더 회피를 하게 되고 이때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꼬이기 시작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분이 어느 정도 어느 정도까지 좀 심각했냐 하면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버지가 범도를 왜 택했는지 모른다잖아요. 아버지한테 지금 대화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 그렇겠지만 또 고등학교 동창들한테도 학교 그만던 얘기를 지금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나 이분이 이제 그런 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남들이 날 어떻게 해볼까 이걸 과도할 정도로 신경 쓰고 있다. 그걸 만약에 제대로 얘기하면 남들이 나를 싫어할 것이다. 미워하지는 않다. 싫어할 것이다. 인정해 주지 않을 거다. 또는 딸 볼 수도 있다. 그런 심리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계속 지금 그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검정고시 안 가는 것도 그런 건가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중에 20살 넘어서 나이가 좀 들자. 이때 기술 학교는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또? 쫓기듯 쫓기듯. 왜 쫓기듯 들어갔어요? 뭐라도 해야 혼자 고립되기 싫대요. 그렇죠. 이것도 동기가 뭐예요. 친구들한테 잘못 보일까 봐. 노는 애로 보이고 그렇죠. 너는 아직도 백수냐? 이런 얘기가 듣기 싫어서 쫓기듯 들어갔어요. 이것도 제가 원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피를 통해서 자꾸 진로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생을 자꾸 꼬이게 만든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살면서 한 번도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본 경험이 없다. 거기서 의욕상실증 같은 게 온 상태다라고 보고 그 원인은 회피에 있고 회피의 근원에는 타인들의 평가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런 걸 반복하다 보니까 인생이 꼬이잖아요. 자꾸 그 결과 자기 비난이 시작됩니다. 특정 시점에서부터. 자기를 비난하고 그럴수록 더 창피하죠. 그럼 더더욱 회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심해지죠. 지금 그런 단계로 이미 진입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순간에 드디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걸 느꼈냐면 이렇게 살다 보니까 계속 정신건강도 안 좋아지고 몸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대통령 선거가 이제 펼쳐지면서 진보 유튜버를 접하고 그때 이 촛불도 보셨나 보죠? 그러면서 느낀 게 이거잖아요. 와 이런 세상도 있구나. 정의를 위해 싸우는 분들이 있구나. 이게 왜 이분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그러니까요. 기력을 회복하는데.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거에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런 세계도 있구나. 뭐 비유하자면 아버지가 불이익일 수 있어요. 사실 뭐 제가 굳이 가정에서의 정의와 불이를 따지면 아버지가 불이익인 거죠. 왜 싫어하는 걸 시켜요? 몸부하기 싫은데 억지로 시키고 범돋도 뭐 아버지는 권유지만 아이는 또 그걸 그렇게 느꼈을 수 있죠. 압력으로.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이 아이는 아버지한테 자기 목소리를 내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당당하게. 그런데 그걸 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료될 수밖에 없죠. 이거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이런 세상이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모두가 다 굴복하고 무너지는 건 아닌가. 이런 걸 느꼈으니까. 그래서 아마 마음의 상처가 좀 호전되는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보십시오. 이 방송을. 맞아요. 선생님하고 이제 우리가 그때 얘기했어야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게 안타까움의 표현이었고 그래요. 그때 말 못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럼요. 그건 알죠. 충분히 좀 공감을 합니다. 엄마가 한 번도 혼낸 적이 없대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살면서 누구나 좀 내 의견하고 남의 의견하고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다들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이겨내고 다시 또 화해하고 다시 친해지고 하는 건데 엄마하고 이제 아빠가 아이를 전혀 혼내지 않게 되면 작은 거 내가 작은 것부터 좀 연습해야 돼요. 이런 거 마음에 안 들 때 엄마 나 이건 먹기 싫어라든지 난 이거 싫어. 난 저거 하고 싶어.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조금 그 어렸을 때는 그 어린 마음에는 이것도 좀 힘들지만 그래도 그 하나하나 단계를 넘으면서 그 힘을 좀 길러야 되는데 혼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면 받아들여지는 이런 관계에서 자기 목소리를 낸 경험이 거의 없을 수 있다.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적절하게 어머니가 너무 사랑해서 다 예뻐 이게 아니고 자기가 반항을 안 해본 겁니다. 그렇죠. 내 목소리가 생기려면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반대되는 상황에 가면 더 내 목소리는 강해지게 돼 있어요. 자기 자각하게 되고 근데 아빠는 너무 강했던 거지 365일 동안 그랬다면 사실 아빠들은 교육에 이렇게 신경 많이 안 쓰신데 이런 거면 진짜 강력하신 분이라는 엄마가 너무 오냐오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의심도 되죠. 약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분이 기술학교에 갔는데 거기에 30대에서 60대만 있었대. 네. 20대 혼자잖아. 그럼 어떤 친구들은 거기서 저 이뻔뻑 들으면서 했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조건이 항상 20대라서 되게 안 되는 조건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빠와 투영되니까 나보다 더 연장자가 늘 좀 불편하거나 나보다 좀 더 강한 느낌이 들거나 좀 더 어른이다. 이런 느낌이 들면 쪼그라드나? 이게 어렸을 때부터 자기 주장하는 것이 좀 차근차근 연습이 안 되면 말하기 되게 어려울 수 있었겠다. 그래서 아 그때 복싱하고 싶다고 말했더라면 아 이때 나 천연체에서 나가보겠다고 혹시 뭐 학교 그만둬져도 나갈 수 있어요? 나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했다라면 이러면 아쉬운 정신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도 대화를 안 하고 이렇게 회피 중이신데 어떤 걸 무서워하는 걸까요? 그게 지금에 와서는? 사실 사랑을 못 받는 걸 무서워했던 거죠. 이 아버지는 보니까 때리고 우는 사람 아니에요. 폭력을 쓰는 사람도 아니에요. 가능하면 설득도 하려고 하는 쪽이긴 해요. 그러나 팔을 잡아 끌고 학원에 데려갈 정도로 고집은 센 사람이라고 봐야죠. 아빠가 안 꺾일 것 같다? 안 꺾일 것 같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런 데서 이제 한번 무너지면서 포기하기 시작한 거고 거기에 무력감을 느꼈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조언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제 컸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어려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당한 거고 지금 어른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른답게 아버지를 상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또 아버지 탓을 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본인이 선택한 것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해피라는 걸 지금도 그런 경향이 좀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스스로의 판단과 의지로 무엇을 하며 살고 싶은지를 탐색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은 해피를 한 번이라도 안 해보는 것이다. 라는 거죠. 네덕까지는 어떻게 보면 거의 전 인생이 해피거든요. 네 맞다. 해피 그러니까 이제는 해피의 기초에서 뭘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내 생각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지 뭘 하고 싶은지를 탐색해서 그걸 해보는 겁니다. 그게 아무 어떤 거라도 좋아요. 하지만 해피가 아니기만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조언하고 싶은 것은 아버지 관계 해결할 수 있다고 전 생각해요. 이 정도 과정이며 본인이 마음 먹으면 그래서 아버지도 보니까 친해지고 싶어서 지금 계속 말도 걸고 이거 거꾸로잖아요. 보통 자식은 하고 싶은데 아버지가 거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아버지도 이제 어느 정도 내려놓은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밀어붙였는데 안 됐으니까 이제는 강요한 게 좀 애매해. 그러니까 이제 친해지기라도 하고 싶은 더 이상 관계가 나빠지긴 싫은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자식을 사랑하시는 분은 확실해요. 이 표참의 평가대로 문제는 한국 사회가 너무 불안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철석하지 믿은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내가 사랑하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공부하도록 압력을 가야 된다고 믿은 거죠. 근데 이제는 아버지도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또 아프지만 말아라 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오히려 아버지와 대화를 나눠야 될 때가 왔다. 저는 고등학교 자퇴 이후 지금까지 9년간 말을 거의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거부해서 저는 이것도 한번 시도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검도를 왜 그만뒀는지부터 얘기를 하시고 또 쭉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아버지한테 느꼈던 점 고마운 점은 고맙다고 하고 또 괴로웠던 점은 괴로웠다고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걸 성공하면 대인관계에서 상당한 자신감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과도할 정도로 두려워하는 것에서도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를 그러면 회피를 당연히 덜하게 되겠죠. 회피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권장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자기 비난을 지금 하는 단계에 들어섰는데 전혀 도움 안 되니까 자기 비난을 할 대신에 자기 문제를 직면하고 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는 것이 낫지 않느냐. 자기 분석을 하든가 그래서 자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에도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요즘에는 오래 살거든요. 사람이. 못 죽어요. 옛날에는 60살 되면 죽고 이제 조금씩 죽었어야 될 나이인데 제가 요새는 못 죽어요. 병원 가면 다 살려내가지고 병원 가면 다 살려내가지고 병원 가면 다 살려줘서 100살까지 막 살아야 돼요. 이분이 지금 20대면 인생이 아직 80년 이상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늦은 게 아닙니다. 절대. 문제는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것들을 찾느냐 못 찾느냐 훨씬 중요해요. 그게 30대에 찾든 40대에 찾든 어차피 인생 40대에 찾아도 60년 남았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심리학에서도 인생 주기가 달라졌다고 얘기하는 시절이 왔어요. 실제로. 너무 오래 사니까. 그래서 20대는 아주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기회는 많이 남아있으니까 조급해할 필요 없고 자기 비난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자기 문제 해결하고 치유하고 큰 결단을 내려서 회피를 끊고 맞아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결단할 때는 너무 깊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오늘부터 새로 산다 생각하고 하면 되는데 이분이 끊기는 엄청난 것 같아요. 제가 회피한 장면들 보면 사실상 초중고 다 일관되게 장래희망이 법조기 전세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리고 그 몇 년을 복싱장에 자기가 학교 그만둔 걸 안 들켰어요. 이 사람이. 그것도 대단해요. 친구들한테 학교 등 가는 걸 아직까지도 안 들켰어요. 이 끊기면 뭐든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들고 친구들이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모른 척 네가 말하기 싫어하니까 우리는 그걸 모른 척 할게 라고 생각하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이렇게 약간 마음 쓰이는 건 뭐냐면 뭔가 내가 성취를 이루고 뭔가 잘했을 때 인정받았잖아요. 그게 나의 무의식 속에 있으면 뭔가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더 신이 나고 안 될 것 같을 때 도전하지 못하는 게 그 무력감 같은 건데 예를 들면 소년체전에 나가지 않은 거 있잖아요. 진짜 이런 거 예를 들은 건데 내가 학교 그만둔 거 말하기 싫어서다 그거일 수도 있지만 내가 나가서 좋은 성적을 못 낼 수 있겠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어떤 패턴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아빠가 나한테 너 이렇게 해야지 멋지다 라고 했던 그 메시지가 그대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나한테도 내 스스로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앞으로 내가 좋아질 수 있느냐 여기에 질문의 답을 아주 확고하게 있다 이렇게 믿는 거 그것도 중요하고 그 성취를 못했을 때 왜 무서워하냐 결국 남들한테 민정 못 받을까 봐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꼴찌 하면 왜 안 돼요? 꼴찌가 얼마나 재밌는데 처음 시작해서 꼴찌 할 수도 있죠. 꼴찌도 재밌어요. 나름 저도 맨날 꼴찌 하고 그랬는데 달리기 한번 재밌더라고 나중에 자꾸 하다 보니까 자 근데 농담이고 꼴찌 한 것이 무섭고 성취를 못하는 것이 무서운 근원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거 자체를 좀 극복해야 돼요. 그 두려움이 어디서 왔냐 사실 아버지한테 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 흐름을 봤을 때는 그래서 나 성취가 너무 무서워서 못 나가겠어 정체전에 왜 성취를 무서워하지? 까지 좀 생각 깊게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이렇게 끈기 있게 했던 힘들을 좀 기억하시고 또 이렇게 글 너무 잘 썼다고 저도 편집하고 싶었는데 너무 잘 쓰셔가지고 편집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 같은 거 잘 발휘하시면서 계속 소통을 해나가고 대방계도 조금씩 넓혀가면서 또 멋진 사람이 되면 좋겠다. 아니 제가 보니까 이분이 보세요. 글도 잘 쓰죠. 그리고 공부도 곧 잘했죠. 그리고 갑자기 시작한 검도인데 검도도 선수로 입학했어요. 맞아 맞아. 그러면 정말 잘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권투도 잘했죠. 보니까 뭘 시작하면 그냥 다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어느 정도는. 근데 아까 선생님 얘기가 너무 공감된다.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모든 손을 대면 어느 정도까지는 잘해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기대받는 게 좀 두렵기도 하고 너무 칭찬이 거세지면 내가 그 기대를 충족할 수 있나? 그럼 적당히 빠져주는 거죠. 제가 요즘 바둑을 오래 배웠었는데 바둑은 4년인가 6년을 배웠어요. 한 3급까지 2급까지 갔었는데 늦게 입학한 애들이 늦게 들어오는 애들이 막 단 따고 넘어가는 거예요. 저보다 한 두세 살 어린 친구들이 초등학교 때였는데 그게 갑자기 너무 꼴보기가 싫고 내가 속도를 못 따라가네? 그러고 나서 부모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 바둑 하기 싫어 라고 얘기를 해서 바둑이 싫어서 그만두신 줄 알아요. 근데 사실 이제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그 기대받을 바둑도 처음에 들어가도 되게 잘 됐거든요. 대회도 나가서 입상하고 그랬어요. 어릴 때 사진 보니까 장난 아니겠는데 근데 어느 정도 되니까 못 넘겠는 거예요. 그 압박감과 부담감에 그래서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패턴이 그런 패턴이야. 익숙한데요 지금 이 패턴이 그래서 어떤 게 두려운 건지를 깨닫는 게 핵심이더라고요. 이게 너무 여러 가지로 포장이 돼서 자기가 잘 못 찾거든요. 저는 그때 내가 바둑이 질렸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언제 찾았냐면 20... 27살쯤에 찾은 것 같아요. 그때 그런 근데 저보다 훨씬 좋은 상태인 거죠. 내가 검도를 왜 실어서 때려쳤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곳곳에 자기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아버님이랑 대화를 시작한다면 의외로 아버님의 반응이 궁금하긴 한데 만약에 기대 이상으로 호의적인 발응을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그쪽으로 좋아질 것 같아요. 지효가 크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용기를 내셔도 될 것 같고 아버님 느낌 보니까 일상적인 얘기부터 하고 싶어하니까 그 정도만 일단 시작하십쇼. 밥 먹었는지. 제가 이제 엄마 아빠 건네하는 친구들한테 많이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엄마 아빠는 내가 똥 싸는 거 입고 왔던 사람이다. 똥 싸는 모습을 보고 와 위에 똥 싼다고 지금 똥 싸는 거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다. 지금 똥 싸면 안 되지. 밑바닥에는 큰 사랑이 있다. 그렇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분들이니까 조금 어려운 것도 한번 시도해봅시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이런 병들을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다 올 수 있는 거고요? 공병은 될 수 있죠. 하나씩 먹는 게 아니고 매니엘 같은 것은 현기증만 느끼고 그러는 건데 거의 스트레스가 밝혀지지 못했어요. 자율신경실조증도 약간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죠. 약간 앞에 안 보이는 그런 건가요? 갑자기 막 너무 심장이 뛰거나 근데 보통 이런 게 공황장애나 이런 거는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면 꼭 사람들 사이에 있다가 뭐잖아요. 혼자 있다가 공황장애 잘 안 오잖아요. 오긴 했죠. 혼자 있을 때도 와요. 혼자 있을 때도 와요. 처음엔 사람들 사이에서 오다가 나중에는 그 장면 자체가 두려워서 또 혼자 있을 때도 오고 그래요. 그게 시작은 거기서 시작을 하는데 하더라도 혼자 계속 지속해 있다는 거군요? 그 장면 자체가 두려우니까 공황이 또 온다고. 근데 지금 공황장애가 아예 예측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언제 올지. 그 자체가 무서워서 사람을 피해요.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고 원인을 모르니까 상황도 모르고 그리고 보통 자기가 하나만 있는 경우 별로 없어요. 동시 다 발자고 여러 가지 가지 있죠. 근데 건강 일단 병이 좀 호전됐다고 하니까 이 지금은 운동을 통해 병이 많이 호전됐다고 하는 게 사회운동일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육체살의 운동이겠죠? 두 가지를 병행하시면 훨씬 호전 속도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채널에 만나서 다행이고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그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신 분인 같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고 어머님 얘기도 좀 짧게라도 한 번 해주시죠. 어머님이랑 그래도 터놓고 다 지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머님을 잘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활용합니까? 예를 들어 아버지와의 대화가 쑥스럽다. 그러면 이제 그 운을 어머니한테 띄워서 부탁을 한다든가 자기 얘기를 전달을 해달라고 한다든가 그래서 아버지한테 간접 대화를 하는 사람으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어머니가 대단히 괜찮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요청을 하면 당연히 도와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적극 활용을 해라. 지금은 어머니한테 아빠하고 어릴 적 좋은 기억들 좀 알려달라고 하세요. 아빠하고 가족 간에 좋았던 기억 같은 거 다시 좀 그걸 되새기는 거요? 그런 것들 엄마한테 좀 알려달라고 미리 정보 좀 얻고 지금 아빠하고는 워낙에 마음이 좀 멀리 있다 보니까 좋은 점도 안 보이고 계속 다 나쁜 점만 자꾸 보이는 게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연자분이 그런 사람이다 라기보다는 그런 상황이니까 좀 엄마한테 미리 좀 아 이런 일도 있었지 그래 내가 잊고 있었지 이런 때도 있었지 아까는 잠깐 자유로웠던 시절에 좋았던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 걸 좀 엄마한테 물어봐가지고 미리 좀 알고서 마음을 좀 준비하고 간에는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이게 나쁜 마음 이게 좀 관계가 소원해지면 진짜로 좋았던 기억이 없었던 것처럼 맞아 맞아. 근데 보면은 유년 시설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잖아요. 분명히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좋은 아 현실주의 역시 상담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머님 이용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얘기를 자기 입으로 얘기하기 어려우면 엄마한테 진짜 전해달라고. 그렇죠. 그리고 아빠 준비를 좀 시켜달라. 좀 준비해야 그러니까 우운이 하나 있는 거예요. 가정 문제나 자기 문제를 풀 때 든든한 지원병이 하나 있는 거예요. 본인이 활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답답하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가능한 조건과 환경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가능성을 더 많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시도해보시고 후기를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칠법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입니까요. 김태용 상담소 나래 미칭이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용입니다. 네.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강조를 하니까 사연을 하나 더 적었더라고요. 두 개 좀 두 개 더 들어왔나요? 많이 보내주세요. 반갑습니다. 아직도 많이 받아도 되는 상황이니까 그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아래 메일 주소 이용하셔서 짧은 사연이든 긴 사연이든 주저없이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방송 댓글 소개 먼저 할게요. 어머니 병간호를 하시다가 이제는 못해먹겠다 하시면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많은 분들은 위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티 도레미님 항상 이 시간은 설거지하며 힐링합니다. 세 분 모두 목소리 듣고 있으면 정의로움과 따뜻함이 묻어있어서 힘든 하루를 어루만져 주시네요.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연은 화면을 안보면 잘 안들리던데 아 그래요? 이게 기니까 흘러가가지고 딱 기억에 잘 안남더라고요. 저는 늘 화면 보면서 보거든요. 근데 설거지하면서 들으시면 어떻게 들으시는지 궁금합니다. 기억력이 사람마다 다 다르죠. 아 제가 낮은 거네요. 우리가 자막 보고 자막 보고 하는 거랑 엄청 익숙해졌어요. 아 그런가 봐. 그런가 봐. 요즘엔 넷플릭스나 이런 것도 다 무조건 자막키고 보잖아요. 글로 읽는 게 조금 더 익숙해진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인 1님 따스한 선생님들 같으니 나는 개인적이건 사회적이건 간에 어떤 사례에 공감될 때는 굉장한 열정과 관심을 보이는데 그 외의 사례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는 공감해도 마음을 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나와 다르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인간에 대한 애정이 일반적인 평균보다는 훨씬 높다는 것이 알아집니다. 단어 선택이나 어간에서의 망설임 등에서 공감하려고 애쓰는 노력이 구체적으로 느껴져요. 감동적입니다. 그 노력을 알아봐 주시다는 고민 많이 하죠. 특히 제가 고민을 제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가 평상시에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진짜 말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방송에서는 아는 사람이 아닌데 저라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혹시 보호하실 수 있으니까 따뜻한 마음에는 욕먹기 싫어하는 거잖아. 그렇게 얘기하시면 섭섭한데요. 상처를 주고 싶지 않다. 이런거죠. 욕먹기 싫다. 욕은 뭐 늘 먹고 있는데요. 뭐 이래도 욕하실 분들도 하시기 때문에. 여기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도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따뜻하게 최대한 저는 노력 중인데 선생님들은 일상이셔가지고 괜찮으시죠? 방송을 좀 더 조심히 하긴 해요. 아 그래요? 이게 소통하지 않고 한 번에 끝나버리기 때문에 할 말을 다 하지 못합니다. 선생님은 없으시죠? 선생님은 없으시죠? 저는 망해야 하나. 그러니까 이게 어간에서의 망설이면 우리 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보용님. 저도 사연자분처럼 눈물이 먼저 나와서 이야기를 잘 못했는데 맹고님의 가족 이야기를 들으니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싶어요. 눈물은 계속 나오겠지만 시도해보겠습니다. 이런 분들 진짜 많으시죠. 화가 나면 눈물도 들어오시는 분들. 계속 흘리면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무슨 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안 봐요. 그리고 울면서 얘기하는 거. 그런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우는데 말을 안 하면 답답하다고 다그치기도 하는데 조금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고 울면서 얘기하셔도 되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왜 뭐야. 왜 울냐. 다그치면 말이 쏙 들어가거든요. 용기 내서 잘 극복해봅시다. 자 그러면 지난 방송 지지난 방송인데요. 가족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보는 20대가 후회스럽다.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던 분이 후기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내주셨어요. 엄청 길어서 저희가 요약해서 일단 먼저 읽어드리고 중간중간 놓친 것들은 중간에 다시 얘기하면서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후기 읽어드릴게요. 가족에게 인정받기 위해 보낸 20대. 저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보다 보면 제 상처가 자꾸 건드려진다는 걸 느껴요. 어쩜 우리 가족들이 나를 대하는 모습과 똑같지? 우리 가족들은 아빠를 무서워했지만 싫어하는 티를 내는 것조차 금기였어요. 우리 모두는 아빠의 비위를 맞추는 게 최우선이었습니다. 근데 저만 유일하게 아빠가 싫다고 티를 내는 겨우 티 정도 내는 수준이었어요. 그것도 아빠 없는 곳에서요. 그것조차도 가족들은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아빠는 원래 저런 인간이고 그런 걸 알면서 비위 못 맞추는 너가 평화롭게는 주범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개떡 같은 논리죠? 아빠는 우리 보는 앞에서 엄마를 자주 함부로 대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는 아빠에게 손찌검 당해도 별 타격이 없어 보였어요. 워낙 양아치 같은 남편한테 시집아서 인간 만들어놨다고 친척들과 동네에서 인정받았거든요. 처음에 시집았을 때는 아빠가 폭발하는 거 보고 절망했대요. 주변에서 다들 동정해주고 인정해주니까 버틸 수 있었나봐요. 그리고 아빠도 가정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니 성실한 인간으로 바뀌었겠죠. 그게 엄마한테는 자기 삶의 큰 업적이었을까요? 양아치 같은 남편과 살면서도 화 한 번 내지 않는 엄마 아쉽게도 엄마는 자신의 인내심을 자식한테도 요구하는 것 같았어요. 너희들도 나처럼 아빠를 이해해주고 견뎌내야 한다고요. 아빠를 감당하는 건 엄마 몫이란다. 네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게 마음이 아프다. 아빠가 너희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구나. 아빠를 좋아하라고 강요하지 않을게 엄마를 그만 걱정해도 돼. 그러니까 네 인생 살아라. 이렇게 말해줬다면 어땠을까요? 제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가족들이 저를 비난하는 명분은 아빠가 엄마만 때렸지 너는 귀여워해줬잖아. 너 애기 때 사랑받았어. 그리고 분노조절 못하는 거 빼면 성실하고 돈 벌어주잖아. 아빠가 칼부림을 하니 도박을 하니 바람을 피니 최근엔 바람도 폈어요. 아빠도 불쌍한 사람이야. 근데 너는 의식주 제공받으면서 그거 하나 못 참아서 맞댕하려고 하니? 너 화내는 거 보면 아빠랑 똑같아. 가정폭력범이랑 제가 똑같다고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실망했어요. 언니는 저한테 이런 말도 했어요. 가족 모임도 사회생활이야. 네가 싫다고 집안 행사도 네 멋대로 빠져도 되니? 네가 사회생활을 알아? 아빠보다 나쁜 놈들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데 네가 그래서 철이 없다는 거야. 걸핏하면 가족에게 손찌검하고 엄마를 때리고 쌍욕하고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싫다고 말하는 게 음모론자인가요? 언니는 그 후로도 1년에 한두 번씩 저한테 연락을 했고 화해를 시도했지만 저는 다시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설마 제가 진짜 인연을 끊을 거라고 생각 못했나 봐요. 아빠에게 유일하게 저항한 사람은 저뿐이에요. 또 어디서 기분이 나빴는지 엄마를 손찌검 하길래 열받아서 저도 똑같이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그만하라고 소리 질렀어요. 아빠가 눈이 뒤집어지면서 저를 때리려고 하길래 죽이려면 죽이라고 되들었는데 엄마는 기절할 것처럼 놀라면서 겨우 뜯어말리더라고요. 아빠가 화나서 차를 타고 나가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엄마가 저를 질질 끌어서 아빠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는 난리를 치면서 저한테 비일라고 강요했어요. 아빠가 저를 때리든지 쌍욕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근데 엄마가 피해자인 저한테 사과를 하라고 굴복시키는 건 정말 저도 한계가 오더라고요. 저도 현명했다고 할 수는 없죠. 맞대응도, 아무 일 없든 듯이 지나가는 것도 둘 다 틀렸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중간 어디쯤 다양한 시도를 했다면 달라졌을 텐데 그때 저도 너무 어렸고 우리 가족들은 다들 너무 어리석었어요. 저도 더 이상은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렇게 집과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어느 순간 제가 번아웃이 왔던 것 같아요. 평소에도 명절이 제일 싫었는데 번아웃이 오니까 안 그래도 사이도 별로 안 좋은데 왜 참석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겠더라고요. 가족 행사를 안 가니까 온 가족이 번갈아 가면서 전화로 저를 닫다라고 안 되니까 비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우울증이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아빠도 상담을 했지만 한 번이 끝이 없고 지금까지 달라진 건 없어요. 여전히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도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해요. 마치 윤석열처럼요. 가족들은 다시 만나자고 언니들이 너한테 미안해한다고 하고 아빠는 보고 싶다고 울기도 하고 엄마도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 보기도 싫어요. 처음엔 우울증인 줄도 몰랐어요. 움직이는 게 귀찮고 집은 점점 쓰레기가 쌓여가고요. 그렇게 1년 넘게 폐인으로 살았어요. 그때 우연히 범윤수님 영상을 알게 되었고 덕분에 버텼어요. 범윤수님은 제가 틀리지 않았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집착 내려놓기 남을 고치려 하지 않기 깨어있기 표현이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것도 배우게 됐어요. 이런 걸 미리 알았더라면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환장의 종합세트 같은 가정 환경에서 제가 뭘 제대로 받아왔겠어요. 저한테 참 많은 잘못을 했는데 그들은 절대로 사과를 안 해요. 칭찬, 존중, 당연히 받아본 적 없고요. 열심히 앞으로 나가는 반짝반짝하는 친구들 자격증도 준비하고 결혼도 하고 평영도 해서 예뻐지고 다들 앞으로 나가는데 저는 이제 겨우 시공장에서 벗어났어요. 여전히 제 온몸에 더러운 오물들이 덕지덕지 붙어서 저를 자꾸 지하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연을 쓰는데 그때의 감정이 떠올라서 힘들었어요. 저는 엄마처럼 참지 않았기 때문에 착한 아이의 컴플렉스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거절당하는 두려움, 남들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게 맞아요. 머리로 생각만 했지 실천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 글을 읽자마자 당연히 공감 간다고 해주셔서 저는 슬펐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나를 비난할 거리 하나라도 줄잖아요. 습관이 됐나 봐요. 남들은 이렇게 쉽게 공감해 주는데 가족들은 그게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아빠는 언니들 때문에 정말 늦춰버릴 것 같았는데 지금은 삶이 조용해서 좋아요. 이제 조금씩 좋아하는 거 찾아보고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하고 노는 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한번 놀아봐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여행도 하고 책도 읽고 좀 다르게 살아봐야겠어요. 성미 선생님 따뜻하게 말씀해 주셔서 기분 좋았고요. 김태영 선생님이 알려주신 과제들을 잘 실천해 보도록 할게요. 김맹구님도 감사합니다. 라고 사연 받으셨어요. 원래는 이제 총 한 8페이지의 글입니다. 요약해서 드려드렸고요. 일단 쓰시면서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옛날 얘기들이 감정들이 떠올라서 힘들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런 거를 쓴 내용들을 보면 정연하거든요. 내용이 흐름도 이해가 되고 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들을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거를 다시 마주보고 이런 과정들이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다 보통은 미뤄두잖아요.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난 그냥 새 삶을 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 과정 자체도 아마 이후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선생님이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그 이후에 신성기 선생님이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사연에서 다 공개되지 않은 사실 충격적인 사례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걸 시청자분들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이 가족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비겁한 인간인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밖에서는 굉장히 비굴하게 살 것 같다. 이 아버지가 비겁하게 밖에서는 남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도 못하고 윗사람 앞에 쩔쩔매고 아부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밖에서 비굴하게 하는 만큼 마음속에는 뭐가 쌓일 거 아니에요. 분노. 이런 집까지 가면서 직장을 다녀야 되나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이 집까지 해야 되나 이런 게 한국 남성들의 상당히 중요한 고통 중에 하나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때려치고 싶은데 때려치면 자기도 생긴 게 문제지만 가족들이 다 문제가 생기니까 나 혼자라면 때려치지. 네. 그래서 막 이렇게 참고 굴욕을 견뎌요. 그렇게 견디다 보면 앞서에 막 쌓이잖아요. 이거 풀 데가 없는 거예요. 그걸 풀만한 곳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면 일부 사람들은 그걸 와서 집에 와서 가족들한테 터뜨리는 거죠.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가족들을 보면. 나의 뜻을 알아줘야 된다 너희들은. 내가 밖에서 어떤 굴욕과 수모를 견뎌가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나한테 그렇게 못하냐 제대로 못하냐 또는 내 눈에 거슬리냐 하여튼 분풀이를 집에다 하는 그런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가장 큰 문제는 감정기복이 대단히 심하다는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봤을 때 한 번 폭발했을 때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주냐 하면 여기 사연자도 쓰셨는데 사람들이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게 돼요. 계속. 언제 만날지 모르니까. 사람들 긴장시키고 눈치를 보게 만들어요. 굉장히 불평하거든요. 모임 같은 데서 보면 성질 잘 내는 인간을 한 번 끼면 분위기 싹 하거든요. 말 한 번 잘못하면 발끈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내 그 사람 눈치를 본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이. 그래서 분위기가 완전히 싹해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럴 때 제일 좋은 건 그 사람을 쫓아내는 건데 안 하면 좋겠다. 너 좀 아주 오지 마라 이러면 좋은데 아버지는 또 그러기도 힘드니까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숨 막히는 긴장된 분위기 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춰야 하는 분위기를 조성했을 것 같고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피학대 심리 피해자 심리 피학대 심리의 특징은 뭐냐 학대자와 동일시하고 학대자를 한때 굴복하는 건 둘째치고 함께하는 거죠. 학대자를 찬양하고 숭배하고 여기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거의 장시간 동안 학대를 당하면서 피학대 심리를 가지게 되는 것 같고 그 결과 아버지하고 거의 동일화돼서 자식들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또는 달리 얘기하면 중간관리자 정도 된 건데요. 예전에 그 윤흘병 사건이라고 군대에서 터졌을 때 처음에는 그 윤흘병을 괴롭혀던 어떤 병장이 있어요. 그 병장이 상병 두 명을 괴롭혔다고 처음에는 그 전에 상병은 이 상병 두 명이 얘한테 괴롭힘을 당하면서 피학대 심리를 갖게 되고 얘랑 동일시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 병장이 윤흘병을 괴롭히는 것도 문제지만 상병 두 명이 괴롭히는 게 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병장이 없을 때도 괴롭혀. 애를 병장처럼 병장보다 더 나쁘게 그래서 그 윤흘병이 결국에는 그런 사람을 집단폭행 당해서 준 거예요. 그 당시에 유명했죠. 그러니까 중간관리자 역할이란 게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하나의 그룹이나 집단이 있어서 거기에 정점의 어떤 지배자가 있고 그 사람이 사람들을 학대하면 그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알아서 기능 그 학대자와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그리고 약자를 괴롭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어쨌든 어머니가 이제 그 역할을 좀 과정해서 하게 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언니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 예전에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호남에 대한 차별이 심할 때 차별의식 조사를 해보면 충청도가 더 심했거든요. 차별의식이 영남보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는 독재자 있지 않습니까? 박정희 박정희가 호남을 차별하는 것이 가정으로 치면 어떤 거냐면 아버지가 큰 아들 막 이뻐해 근데 막내 아들 맨날 패해 뭐 쓰레기 같은 놈 거지 같은 놈 막 이렇게 그럼 그 중간에 있는 아이들은 어떨 것 같아요? 눈치를 엄청 보겠죠? 눈치 엄청 보겠죠. 나도 저렇게 막내처럼 맞지 않을까 그리고 큰형처럼 사랑받으려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 중간 애들은 큰형 이상으로 동생을 괴롭히고 네 인정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막 행동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언니들도 약간 그런 중간자적 입장에서 피해자가 된 거 아니냐 뭐 이 사연을 보내신 분한테 가해자지만 이러한 아주 격리적인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 가족 심리를 봤을 때는 심각해요 심각하죠 네 그래서 이분이 가족들한테 당한 어떤 수모 학대 이런 건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어머니에 대한 이분이 이제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버지한테 많은 것을 봤을 때 어머니가 저걸 왜 참지 그냥 하는 이런 모습도 봤을 것이고 또 아버지가 자기들을 공격하나 괴롭힐 때 보호해 주지 않는 거 이런 것도 이제 계속 화가 났겠죠 답답하고 근데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히틀러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히틀러 엄마가 히틀러 아버지가 맨날 히틀러 때리는 폭력적인 사람이었는데 그걸 때릴 때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문밖에 히틀러가? 엄마가? 아 히틀러가 맞는데? 네 맞고 있는데 안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그리고 나오면 이렇게 껴안아주는 여자 에휴 힘들었지 이러면서 그러게 아빠한테 왜 되들었어 왜 아빠 말 잘 못 들었어 더 잘하지 그 정도면 다행인데요 이 어머님보다는 어머님보다는 더 난데 똑같아요 히틀러가 그래서 여성혐오자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못지않게 여성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성혐오가 굉장히 심합니다 히틀러가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원한과 원망이 생긴 거죠 그런 데서 한편으로는 마마보이스타일도 동시에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건데 이분도 어머니에 대한 양가감장이 형성됐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아버지만큼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요 때리고 이러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서 안쓰러움도 느끼고 아버지한테 계속 당하는 모습을 봤으니까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어떤 사랑의 마음 안쓰러움 연민 이런 것도 하나의 감정으로서 갖고 있을 거고 동시에 또 어머니의 비겁함 회피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화가 나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충격적인 사건 이분이 쓴 거 두 가지만 언급하면 하나는 이 사연자분을 범죄자 캠프에 보낸 거 충격적입니다 네 중학교 때 범죄자 캠프에 보냈잖아요 네 범죄를 저지른 불량 학생들을 위한 교육 캠프에 네 말도 없이 뜬금없이 어떤 캠프에 갑자기 신청을 가라고 했는데 가보니까 가보니까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캠프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보낸 이유를 아빠한테 반항해서 아빠한테 반항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어머니가 그냥 단순하게 수수방관하는 주소를 넘어서는 거예요 네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으로 아버지한테 굴복을 강요하는 거예요 네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추격적인 사건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고 욕을 하길래 이제 쌍욕을 하길래 이 사연자분도 같이 화를 내면서 물건을 던졌다 그랬나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아버지한테 되들자 떼자 아버지가 이제 폭발했죠 아버지가 폭발해가지고 막 죽일라 그러니까 죽여라 막 이제 상당히 이제 강하게 충돌이 된 건데 이때 어머니가 이제 뜯어 말린 것에서 그 치면 좋은데 아버지가 화가 나서 차를 몰고 나가니까 가서 무릎 꿇고 빌어라 이렇게 강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엄마가 저를 질질 끌어서 아빠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냥 그런 정도 말을 한마디 던지는 추준이 아니고 강한 압박과 강요를 한 거거든요 그 행동을 하도록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했을 때 이제 아빠는 뭐 차로 그걸 칠 듯한 행동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건들은 굉장히 안 좋아요 또 어머니가 단순하게 히틀러 어머니처럼 수수방관한 수준을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사연자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노 원망 이런 것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훼손 안 되는 행동들이죠 절대로 네 최소한 해야 되는 것은 히틀러 어머니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건데 여기 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아버지 편이 돼서 그런 불복을 강요했으니까 자 어쨌든 그런 것이 어머니 역할이었고 또 언니들도 거의 못지않게 같이 아버지 어머니와 동화돼서 동생을 공격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면서 이분이 집에서 설정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으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가정 내에서 유일하게 정신건강이 기본이 된 사람은 이분밖에 없는 거예요 사연자밖에 저항을 했으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저항하지 못하는 어머니 이런 가해자와 하나가 된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분이 그래서 가족과의 분리를 시도해서 지금 혼자 계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같아요 그거는 이제 100% 잘했다고 저는 보고요 가족과의 분리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분리돼서 사는 것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뭐 굳이 같이 엮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건전한 가정도 아니고 또 쉽게 고쳐질 수 있는 가정도 아니에요 그래서 분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상황까지 가야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냐면 좀 초연해지는 경지까지 가야 돼요 초연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기대가 없어져야 돼요 아직도 기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기대가 있을수록 원망이 더 심해져요 그때 왜 어머니는 나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언니들은 나한테 왜 그렇게 응급했느냐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었냐 이게 이제 가족에 대한 기대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 막 자기는 가족이 싫단 말도 해요 어떻게 가족이 그럴 수가 있냐 다른 사람들도 안 그러는데 근데 병등 가족의 위력이 이런 겁니다 가족은 사람을 정말로 훌륭한 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집단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완전히 망칠 수 있는 집단이기도 해요 집단이 가장 크니까요 네 특히 오늘날의 자본주의사회 개인화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가족이 다 분할을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지 않아요 옛날에는 마을 단위로 같이 알고 지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난동을 부리면 옆집 사람들 사자고 옆집에서 제동 걸어요 옆집 아저씨가 와서 야 애를 그렇게 대하면 되니 정신차려의 자식아 공동체의 위력이 이제 그런 건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다 깨지면서 가정이 다 분할돼서 알아서 여기서 사람을 죽이든 고문을 하든 주변에서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부정적인 영향에 힘이 더 강해졌어요 가족이 미치는 병리적인 영향이 더 커졌다는 얘기죠 네 그 모습을 잘 보여주는 가정이기 때문에 이런 가정에 대해서 사실 기대할 게 없긴 없어요 물론 생각해보면 너무 억울하겠죠 다른 가정처럼 다른 가정들도 그게 좋은데 많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평범하기라고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대겠죠 네 아주 나쁜 상태만 아닌 그냥 그냥 기본만 하는 가정만 됐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아까도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 줬으면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겠냐고 그런 기대가 있다는 건데 그냥 내려놓을 때까지 이 점은 계속 곱씹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못 받았지만 가족이 나한테 줘야 될 사랑 못 받았지만 이제 그걸 받을 수도 없고 그걸 받으려고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가족에 대해서는 기대를 버리겠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네 그게 이제 초연해지는 거고 또 하나는 그 결과로 비롯되는 것이 원망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분노가 새기고 지금은 원망이 있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치유가 되면 마음이 내려질 수 있어요 이 원망은 나를 위해서라도 네 그리고 사실상 모든 것에 원망은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사회 문제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족들이 왜 이따위가 되느냐 네 아까 얘기했듯이 공동체와 파괴된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버지가 양육을 그 뭐랄까 생계를 담당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모델이에요 네 자본주의가 되면서 아버지의 어깨에다가 가족의 생계를 올려놓는 이런 모델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은 엄청난 부담감을 지게 돼 있어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사회생활하면서 즐겁게 일을 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갑질에 뭐에 뭐에 엄청 괴롭히기 때문에 그걸 다 견뎌내야 됩니다 그때마다 이제 가족을 생각하겠죠 아 내가 이걸 때려치면 우리 가족 다 굶어죽을 텐데 그래서 그걸 견뎌내는 건데 그게 사람을 망가뜨리거든요 완전히 네 그걸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은 개인 문제는 아니에요 사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연자분이 좀 그런 어떤 인식까지 도달하셔서 가족에 대해서도 그래 뭐 이제 아버지가 이상한 미친 인간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결국 한국 사회가 이런 인간들을 지금 양산하고 있고 이런 가정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많이 이런 것까지 깨달으면서 그래도 개인적 원한 일은 있겠지만 이해를 얻는 거 하면서 그 강한 분노와 적개심을 좀 내려놓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네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심리치료를 하시든 아니면 뭐 자기 분석을 하든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를 어디에 가져가야 되냐면 지금은 가족들을 피하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음 피할 수도 없어요 이 또 병정인 가족들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거든요 네 껌딱지 같아요 피할수록 더 다가가나요? 아 얘도 오라고 이런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오라고 그러잖아요 가족들은 다시 만나면 언니들이 너한테 미안해한다고 하고 언니들이 한 말도 아니야 그리고 전해줬어요 아빠는 보고 싶다고 울기도 하고 엄마도 미안하다고 사과한다 왜 이렇게까지 싶었거든요 근데 아빠는 진짜로 울 수도 있긴 해요 네 왜냐하면 심약한 건 확실하거든요 아 여러 가지 증후가 있어요 이거 심해 아빠가 심약하다는 걸 보여주면 네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 이 딸이 뭐라고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한 번 네 한 번 되들었죠 네 쌍욕으로 전화를 했더니 이제 대꾸했더니 이렇게 아빠가 와를 잊지를 못하고 끊어내었어요 네 그 다음에 그의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이고 눈치 보이는 모습 보이고 그 다음에 쌍욕 테러 후에 원형 탈모까지 왔다 그 다음에 쌍욕 테러 후에 원형 탈모까지 왔다 그 다음에 또 아버지한테 정확하게 지적을 했을 때 우리 정도의 자식들이면 문제가 없는데 왜 비난하냐 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해요 네 말이 못하고 그리고 뭐 그 뒤에도 여러 가지 증후가 있어요 이분이 우울증이 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상담을 한 번 받긴 했지만 그래도 받았어요 받았어요 한 번은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아버지가 윤석열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윤석열 같지는 않아요 윤석열 같지는 않아요 좀 심약해 심약한데 폭발할 때는 거의 이제 미친 사람이 되는 그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래놓고 후회하고 막 괴로워하고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울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분명히 엄마도 좀 미안해할 수도 있고 근데 왜 보고 싶어 하냐고요 응? 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딸을 그러니까 이 딸이 네 자기들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하는 거죠 아 이거 풀어야 된다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딸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음 음 그래서 이런 병리적인 가정은 또 하나 떨어져 나가는 건 못하고 못 견뎌 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워한단 말이에요 집착이네요 집착 네 그래서 자꾸 데려가려고 그러는 건데 네 그거를 영원히 피할 수 없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피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또 마음이 약해져서 또 끌려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바뀐 바뀐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어요 속는 거죠 영수회담 제왕하고 이러면 이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가족들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가족들이 쌍욕하면 들어주는 게 아니라 쌍욕하시네요 후분을 가라앉히고 전 다시 전화하세요 딱 끊어버리는 거죠 쿨하게 물론 이분이 그 전화로 받았을 때는 전혀 타격을 안 받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대응 방식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나가면서 가족들이 피해를 못 주게 해야 돼요 그리고 야 우리 얘는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제대로 존중해 주면서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얘는 우리 집에 절대 안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압을 하면서 가족들을 통제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 어느 정도 내가 컨트롤하는 수준까지 그래야 사실은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안 그러고 계속 피하잖아요 피하면 계속 스트레스 와요 계속 찝찝하게 남아 있는 거죠 거기까지 목표를 가져가라 당장은 지금 가족들을 접촉하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피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힘이 생겨서 회복이 되면 제압하고 가족들을 그다음에 내가 통제하는 데까지 목표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당면에서 이분이 뒤에 쓰신 거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걸 해보겠다는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반짝반짝 빛나고 싶어요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뭘 하고 싶은지 찾고 자기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반짝반짝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반짝반짝하는 친구들 반짝반짝한 게 그 목욕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로션 발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이거 외형적인 문제예요 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젊은 사람들 주변에서 자기 나이 또래 사람들이 다 자격증도 준비하고 뭐 결혼도 하고 성형도 해서 이뻐지고 그랬다는데 그렇게 해서 다 잘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통속적인 사회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너무 뒤처졌다 늦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비교는 하면 할수록 손해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형을 해서 이뻐지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긴 건이 보면 알지만 그리고 이뻐지는 뭐해요 사람이 나쁜 인간 되면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비교를 그런 걸 가지고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뭐 그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이기려는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닌 이상 그래서 너무 뒤처졌다는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힘든 경험을 하고 이 시련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냈을 때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그런 강점을 가질 수도 있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언제라도 늦는 건 없습니다 언제라도 시작하면 되는 거죠 지금 나이가 뭐 그래도 아직 젊으신 것 같은데 너무 늦었다 뒤떨어졌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우울해지니까 지금은 좀 늦게 출발해도 괜찮다 내가 그동안 너무 고생했고 안 좋았으니까 좀 편안하게 내 인생을 즐기면서 또 내가 좋아하는 걸 찾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발견되면 그때 열심히 살자 뭐 이런 마인드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윤시성민 교수님 저는 이 서연자분이 길이 이제 글이 되게 길었는데 굉장히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가족을 이제 욕하다가 그러면서 가끔씩 비추는 가족에 대한 기대 그리고 엄마에 대한 그런 서운함 서운함 서운함은 결국에는 선생님 말씀하셨으면 기대, 사랑해서 오는 감정이잖아요 진짜 많은 처음엔 서운함 같은 걸로 안 느껴요 뭐 화나고 분노하고 막 이러는데 지금 이제 막 쓰다가도 한 줄 엄마는 어땠어요 이렇게 좀 계속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분이 이 사이에서 진짜 어려웠겠다 아마 지난번 사연에서도 완전히 나쁘지 않고 엄마에 대한 염린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되게 어려워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게 조금 전체적으로는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난번에 많이 공감을 했다면 선생님께서도 많이 공감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제 적절한 시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사연자분께서 조금 더 반짝반짝해지고 미래로 한 발짝 나아가고 나를 믿고 싶다는 그 소망에 조금 더 가까워지려면 어떤 걸 조금 초점 맞추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전에는 이제 아빠에 대한 화라든지 엄마에 대한 뭐 서운함 같은 화 그런 것을 얘기했다면 이번 사연에서 좀 눈에 들어왔던 것은 사실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는 좀 많이 들어왔어요 뭐냐면 나를 나쁘게 대하고 되게 미운 사람을 욕하는 것은 뭐 한없이도 할 수 있고요 남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뭐 같은 편도 들려주기도 되게 쉽고요 거기서 힘 얻기도 되게 좋은데 아빠가 딱 그런 조사이죠 네 딱 그렇죠 그리고 뭐 이런 막 이런저런 에피소드 얘기하고 막 이러면 그런 어떤 화는 이제 더 이렇게 불을 지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사랑하는 엄마한테 경험한 자아절감 같은 거 사실 엄마를 굉장히 위하려고 애를 쓴 것 같아요 무섭은 아빠한테 누구나 용기 있게 나설 수 있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이 집은 언니도 엄마도 그걸 못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뭐 언니랑 달라서일까 내가 뭐 무서움이 없어서일까 뭐 이런 거 아닐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기질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진짜 이 사연 곳곳에서 내가 엄마를 위해서 엄마가 그 아빠한테 하대받고 아빠가 엄마를 때리고 할 때마다 그 솟구쳤던 엄마에 대한 사랑이겠죠 사랑의 한 종류겠죠 그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그 앞을 가로막아서고 아빠를 막아섰던 것 엄마한테 돌아오는 게 왜 못 참느냐 왜 그렇게까지 했냐 지금 좀 참았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왜 껴들었냐 이런 것만 받았으니까 사실 그 엄마에 대한 사랑이 한 번도 뭐랄까 메아리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나는 계속 엄마한테 보냈지만 그거를 한 번도 고맙다 혹은 눈빛으로라도 그래도 막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아이가 자식이 막 이렇게 막 엄마를 막아주면 엄마가 막 주섬주섬 이런 걸 챙기면서라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이라도 있는데 여기는 아빠를 막는 성공과 실패는 뭐 그런 건 상관없이 아예 고맙단 말 고맙단 눈빛 한 번은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되게 큰 좌절감과 상실감 그 구멍이 여태까지 남아가지고 가족을 떠나서 이런 불안으로부터의 안정감은 얻었지만 나를 믿고 이게 꽉 채워져갖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좀 동력은 아직 못 채워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엄마가 이렇게 오랫동안 그게 익숙했다면 지금 갑자기 받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서 엄마에 대해서 엄마한테 받지 못한 사랑 혹은 뭐 막 엄마 왜 나한테 그렇게 못 되셨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큰 효과를 받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엄마가 갑자기 깨달음을 얻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서 나 혼자서 그걸 다 놀이 할 수밖에 없겠다 싶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마음에 안 들 것 같긴 한데 꼭 이번에 아니더라도 나중에 나중에라도 꼭 이 지점에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이렇게 가끔씩 떠올려야 되는 그 멘트가 있어요 뭐냐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이거를 과학적으로 따지거나 앞뒤 이치를 따지면 말 안 되는 거 너무 많고 억울함이 느껴질 때도 있고 그래서 뭐 개편 드는 거야 이렇게 느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다 초월한 초연한 거 그런 거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 약간 맥락도 비슷해요 그럴 수도 있지 라는 게 그들을 용서하거나 그들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마음을 새길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좀 차곡차곡 쌓여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왜 하냐면 엄마, 아빠, 언니가 그럴 수도 있지 라는 게 아니라 내가 나한테 아,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을 줄 수 있으려면 이게 좀 연습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사연에서는 아주 잠깐잠깐 아빠가 그래도 성실했어요 아빠가 그래도 나 보고 싶다고 울었어요 상담을 한 번은 갔어요 뭐 이런 말들 엄마, 언니가 그래도 나한테 사과하려고 시도했어요 이렇게 가끔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아,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정말 그렇게 할 수 없어 가족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여기가 훨씬 많은 부분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곡차곡 사연자분께서 뭐 다른 뭐 친구들이나 다른 사회 경험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말을 조금 더 쌓게 되면 가족들에게도 감정이 폭발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좀 하고 그럴 수도 있지 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거든요 많이 사용할 수도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그래 뭐 그런 생각 할 수도 있지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지 이 얘기를 하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감정이 딱 다운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내용의 동의에서는 정말 아니고 맞아요 하나하나 이치적으로 이 그럴 수도 있지가 뭐냐면 뭉개라는 게 아니고요 정확히는 저희가 뭐 학교든 뭐 심리상담 현장에서 많이 쓰는 성격 발달 중에서 그럼 그럴 수도 있지 라는 걸로 통용되는 뭐냐면 자기초월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초연해지는 거 그 영역의 성숙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뭐냐면 말로는 설명 안 되는데 그거를 좀 이렇게 맥락적으로 이해하는 능력 아, 근데 약간 정확하게는 제가 자주 쓰면서 느끼는 건데 약간 이해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체념, 체념 아, 지금 이해하긴 글렀어 이거는 이해하... 지금은 서로 이해가 안 돼 그럼 그럴 수도 있지 다음에 또 들었을 때 조금 나아질 수도 있지 아, 진짜 그랬던 거여서 이렇게 나아질 수도 있는데 그 순간에 대한 자기 방어 같은 거예요 이거를 내가 너무 이해하려고 여기 깊이 들어갔다가는 맞아요, 맞아요 너무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딱 들 때 그 자체 맞아요 그게 초연인가요?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그냥 조금 맥락적으로 가게 되는 거 두는 거야 그런 거 근데 이게 성숙의 다를 차지하는 건 아니니까 일부거든요 근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이 왜냐면 안 그러면 살기 너무 어려워요 세상이 지금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선생님 맨날 얘기하잖아 세상에 나쁜 사람 너무 많다고 너무 많고 생각보다 많다고 그래서 착할수록 더 막 억울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를 믿으려면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해요 자기를 지키는 연습이네요 네 이게 전제가 엄청난 이 화가 풀려야 돼 그래서 그걸 이제 삼삼통에서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이 화를 완전히 내야 그 다음에 올라오는 게 그럴 수 있지 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더 인치가 맞을까요? 네 왜냐면 그러지 않고는 차연자분 마음이 너무 팍팍할 것 같아요 네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네 이게 내용을 보니깐요 워낙 손찌검을 많이 당했다고 하는데 여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정작 때리지도 못하면서 차라리 때렸으면 더 좋았을걸요 맞지는 않았는데 맞은 것 같은 더러운 기분 이런 거랑 엄마가 다급하게 말려서 안 맞았는데 말리지 않았어도 못 때렸을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때리는 척만 하는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금 맥락상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손찌검을 당했다고는 하시잖아요 몰라 봤는데 그냥 어머니한테는 많이 하는데 아 그러니까 엄마만 맞으신 것 같아요 엄마는 많이 맞았다고 썼는데 네 본인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 거 봐서는 폭력 분위기 음 분위기만 조성하고 막 때릴 것 같은 분위기 실제로 엄청 진짜 유약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하고 이 말하고 우선 안 맞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이치적으로만 얘기하면 그래서 맞았다는 걸까 네 근데 왜 안 맞았다고 하지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이분한테는 안 맞았지만 객관적인 것 네 근데 주관적인 건 맞은 것처럼 기억될 수 있는 게 어려울 때 우리 사람들이 그런 착각들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치로 따졌을 때 진짜 안 때렸잖아 이렇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이 사람 기억 속에는 맞은 것처럼 기억이 된다는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고 저는 이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정작 때리지도 못하면서 라는 표현이었어요 아빠가 나를 때리지 못하면 진짜 나약한 사람이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안 나는 거죠 의식적으로 오랫동안 관찰했기 때문에 그렇죠 센 척하지만 약한 사람한테만 그런다 사실은 별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는 되게 근데 안 때린 건 맞는 거 같아 왜냐하면 언니들도 너가 아빠한테 엄마는 엄마는 엄마만 때렸지 넌 안 때렸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그냥 폭력 분위기를 유발했던 거 같은데 어쨌든 주관적으로 크게 느끼는 것도 맞아요 어쨌든 그게 아이한테는 무서웠거든요 때릴 거 같은 분위기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엘도 고모 수로 한 10대 맞았는데 500대 맞았다고 기억하고 그럴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들을 조금 여유될 때는 약간 좀 마음 상담에서는 조금 더 하나하나 약박하듯이 까가지고 정확한 사실 관계로 조금 내가 경험했던 큰 크기를 적절하게 좀 낮출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복잡하시겠어요 언니 말은 너는 귀여워했잖아 너 애기 때 사랑 많이 받았어 이런 얘기를 하고 나는 맞은 기억밖에 없는데 그럼 지금 혼란스럽잖아 감정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눈에 들어왔던 것 같고 또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언니들은 우울증은 안 걸렸잖아요 이분한테 막 우울증이 왔잖아요 그러면 유일하게 저항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이분이 우울증이 오고 언니들은 잘 살고 있는가 잘 살지는 않다 잘 살지는 않지만 잘 못 살아요 그러니까 병에 진단을 못 받았을 뿐이지 지금 정서 상태가 언니들도 멀쩍하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우울증은요 착한 사람에 걸리는 거예요 못된 놈들은 우울증에 안 걸려요 잘 왜냐하면 나쁜 사람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쪽으로 분노를 표출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대체로 지배층은 우울증에 잘 안 걸려요 지배층은 주로 학대증이 심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에 그런데 피지배층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또는 착한 사람들이 우울증에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남을 괴롭히지 못하거든요 아무리 화가 나도 결국 자기를 공격하게 되니까 우울증에 취약하죠 그래서 우울증은 서민의 병이자 착한 사람들의 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언니들이 저항하는 이 분을 보면서 약간 부러웠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공격하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너 화내는 건 아빠랑 똑같다 너도 멀쩡하진 않아 근데 왜 이렇게 정상인 척해 너만 정의롭고 이런 생각하면서 더 분노를 이분한테 더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정말 상처를 주는 말들을 언니들이 너무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엄마보다 더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그 중간 관리 중에 상병 병장보다 더 위험한 게 상병이라고 그 엄마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공부 엄청나게 자식들 사교육 시킨 엄마들 있잖아요 그 틈에서 어떤 엄마 하나가 아예 공부를 안 시켜 그러면서 뭐 사교육 필요 없다 이러면 작살납니다 응 가만두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들을 자극하거든 응 자기들이 잘못 살고 있다는 걸 계속 자극하거든요 네 그것만큼 불편한 게 없어요 네 그래서 보통 나쁜 놈들은 꼭 착한 사람을 보면 악의 무리에 끌어들여서 악의 발을 잠그도록 하죠 다 예를 들어서 뭐 뇌물 받는다 한 명이 안 받는다 걔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언니들도 아마 동생이 개길 때마다 저항할 때마다 정말 싸울 때마다 네 아마 그런 불편함을 느끼면서 그런가 봐요 네 동생을 더 공격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가족 모임도 사회생활이야 네가 싫다고 집안 행사도 네 멋대로 빠져도 되니 네가 사회생활을 알아 아빠보다 나쁜 놈들이 사회에 얼마나 많은 줄 아니 네가 그래서 철이 없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언니도 지금 뭔가 버튼을 울렸어 이 사람을 보면서 저는 약간 부러움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분을 보면서 옳은 걸 아는데 나는 그렇게 살 용기는 없고 그 용기가 부러우니까 너가 잘못된 거야 내가 정상이야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아까도 엄마들 듣고 왜 자식 그렇게 어릴 때부터 괴롭히는 거 공부하라는 거 그렇게 잘못된 거 자기가 알아요 근데 막상 하는 사람을 보니까 미치는 거죠 엄청 괴롭혀요 욕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척춤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 분의 우울이 아까 말했던 그 엄마에 대한 거 있잖아요 우울감이 왜 있을까 분명히 우울함을 겪었던 거 같거든요 분노가 아니라 우울로 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안쪽으로 딱 분리되고 났더니 이 우울감 어디서 왔을까 엄마한테 받지 못한 그 사랑의 회신 그것도 그렇고 결국에는 내가 그거에 좀 꽂히는 거 같거든요 아빠 닮았다 아빠 닮았다 그래서 자기가 우리가 사람이 이제 어떤 뭐 다양한 사람을 설명하는 많은 심리학 이론 중에 상담학 이론 중에 사람이 이제 내가 남을 엄청 미워하거나 막 화를 냈을 때 그 뒤로 쫓아오는 우울이 있다고 해요 그런 게 있대요 너무 복잡한 거라서 또 다 설명한 긴데 되게 화를 내고 남을 미워하고 나서 오는 우울감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분이 이제 아빠를 엄청 미워했는데 최근에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너 아빠랑 똑같아 똑같아 근데 이게 굉장히 화를 냈지만 어떤 한편으로는 자기 어떤 그런 화냈던 모습들이 자기가 원하진 않지만 자꾸 아빠랑 오버랩돼서 이게 사실 좀 고민처럼 다가올 수도 있어요 부정하고 싶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서 나를 좀 내가 정말 아빠 닮았나 그런 구역이 나한테 있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뭐가 뭐 가족 말고 다른 관계들 같은 게 지금 전혀 안 나왔는데 관계들에서 뭐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나 막 이런 거 고민이 들면 진짜 많이 깔아앉을 것 같거든요 우선 지금은 저는 이분이 왜 그때 아빠한테 똑같이 대들었느냐 언니는 엄청 너무 뭐라고 했지만 이 대들은 것에 대한 이유를 정확히 찾는 거 저는 우선은 이제 지금은 엄마에 대한 거 엄마를 보호하고 싶었던 마음을 정확히 잘 찾고 그걸 자기가 좀 받아들이고 내가 아빠랑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좀 받아들이는 과정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빠의 분노소설과 나의 화는 좀 달랐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막 생각해 보다가 어떤 구석이 닮은 것 같다 이런 생각 들면 이거 너무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꼭 상담 통해서 그 생각은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혼자 생각하면 너무 빠지기 힘들 것 같아서 어떻게 그 하여튼 우울증은 어떻게 지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상담을 받은 것 같진 않으시네요 근데 어쨌든 유튜브도 보고 검윤수님 영상도 보고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정리한 내용들을 보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셨고 잘 정돈이 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더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가족이라는 단어가 너무 혐오스럽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내려놓으시다 가족의 엄맹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저는 이제 엄마가 맞는 게 혹시나 내가 저항해서 엄마가 아빠한테 또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에 또 그런 죄책감이랑 다 복잡하게 섞여 있을 것 같거든요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보니까 복잡해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좀 천천히 짚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윤석열 아직 꿈은 안 됐나 아버지 쉽지 않다 윤석열 같은 사람 만나기 정말 쉽지 않다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있었지 이런 걸 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빠를 감당하는 건 엄마 몫이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게 마음이 아픕니다 아빠가 이분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준 것 같고요 아빠를 좋아하라고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엄마를 그만 걱정하셔도 되고 이제 자기 인생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듣고 싶었던 말을 본인한테 계속 들려드리는 것도 좋은 실 방법일 것 같습니다 듣고 싶었던 말들도 한번 다 적어보시고요 그 이야기를 자기 자신한테 던져보고 그렇게 힘을 길러서 결국에는 가족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꼭 가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사연 이렇게 마무리 해보려고 하고요 후기로 더 자세히 보내주시니까 더 풍부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이 한번 상담 받으시고 또 고민되는 거 있으면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맹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네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네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메일로 받아서 상담을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 아래 메일 주소를 통해서 짧은 사연 긴 사연 상관이 없으니까요 최근에 온 사연은 9장의 사연이 도착했다는 얘기가 다음 방송에서 아마 다뤄질 것 같은데요 긴 사연도 괜찮고요 아주 짧은 사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연을 쓰는 과정 자체도 되게 좋은 과정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글쓰기가 엄청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쓸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 쓰십시오 이 방송이 끝나는 즉시 시간을 잡아서 쓰셔서 아래 메일 주소를 보내주십시오 자 그러면 지난주 방송 저희가 못했거든요 월북하는 심리학 특집으로 나갔습니다 굉장히 이제 핫하고 논란을 많이 일으켰던 방송이었는데 그 방송 이제 마감이 돼서 자 오늘은 사연 방송을 다뤄보겠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하려고 했다가 미뤄진 사연인데요 그 사연 전에 그 전전 전주에 방영이 된 사람을 왜 사는가 이게요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정말 그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왜 사냐 제목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사람을 왜 사는가 이거였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봐주시기도 했고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요 그 중에 몇 개만 가져왔습니다 댓글 읽어드릴게요 정온유님 김태영 선생님 정온유님 한번 얘기 나누면 좋겠는데 자연주의 운동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졌거든요 특히 이제 기후위기나 이런 게 오면서 자연을 지키고 보존하고 전원생활 하시고 자급자족 뭐 이런 걸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나는 자연인이다 이게 삶의 목표고 꿈이신 분들도 있어요 도시를 막 떠나서 네 그런 거랑 좀 다른 내용이긴 한 것 같은데 시작은 그런 고민이셨던 것 같아요 자연에 도움이 되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자연 보호 운동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운동은 좀 달라요 자연 보호 운동은 문명사회에서 생활을 계속하면서 자연을 보호하려는 쪽의 활동이라면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원시공동체로 회기를 꿈꾸는 것도 있거든요 예전에 인류가 맨 처음에 지구에 탄생해서 장기간 이루어 왔고 살아왔던 사회가 원시공동체 사회 아닙니까? 계급도 없고 소유물도 없고 모두 화목하게 사는 문명을 거부하는 그런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동경해서 과거부터 있었어요 꾸준히 계속 존재하죠 나체촌 운동도 있었고 나체촌도 나체촌 다 먹고 다 먹고 돌아가자 원시시대로 원시시대로 그 다음에 우리끼리 모여서 좀 한번 알콩달콩 살아보세요 농사 지어가면서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고립해서 사는 농촌마을 운동도 있었고 굉장히 종류를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어떻게 반복되어 왔던 그런 운동입니다 요런 운동은 요즘에 그게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연으로 돌아가자 정도 그것도 이제 혼자 돌아가서 문제예요 요즘은 또 그 당시 옛날엔 다 같이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집단으로 돌아가는 쪽이었지 마을을 이유로 사는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 아니라 우리는 자연인이다 옛날에는 아 시대가 바뀌었네 개인주의 시대가 열리면서 신자유주의 이후에 나는 자유 혼자 돌아가는 혼자 사는 그런 쪽으로 좀 바뀌었는데 어쨌든 인류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이러다가 지치다 보니까 아우 이거 다 치워버리고 이런 잔인한 경쟁사회에서 또 지구를 황폐화 시키는 물질문명 같은 거 거부하고 살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벌어지는 운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저는 그거를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사실 그분들이 바라는 건 뭘까요? 인간답게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런 세상이 되면 좋겠다 네 서로 화목하게 싸우지 않고 치열하게 치고받고 맨날 경쟁하고 서열 싸움하고 폼 잡으면서 서로 위아래 따지고 이런 거 그 다음에 문명에 오염돼서 문명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이런 삶 또 그러면서 동시에 지구를 계속 황폐화 시키고 있는 삶 이게 과연 제대로 사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 자체는 맞지만 그런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본질적으로 바뀌지는 않고 자기 삶 테두리 정도는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잘 안 돼요 요즘에 아 그것도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왜냐하면 텔레비 때문에 아 핸드폰은 터져야 된다 자연으로 가지만 핸드폰은 있어 TV는 없는 집은 많아요 옛날에는요 좀 안전고림이라는 게 가능한 게 있었어요 일정한 땅을 사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농사집에서 사면 그게 요즘엔 그런 게 공포영화 소재로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미국 공포영화 보고 그런 마을들이 나오고 거기 잘못 들어갔다가 당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아니 농사를 지으려도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 배워야 되고 누군가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땅을 사서 테두리 치고 어떻게 살아요 애가 실수로 길 잃어서 나가면 밖에 가면 뭐 테레비에다가 IT 뭐 스마트폰에다가 학교를 가면 과학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안 되죠 미국과 교류해도 안 돼요 지금 아마존 부족들도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 그리고 뭐 내가 겸수하게 살고 싶어 나가보니까 사람들은 외제창으로 다니고 막 품 잡고 다니니까 아 뭐 이런 게 있고 잘하고 있는 걸까 애들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또 어떡하지 이걸 또 그렇네요 등등등해서 현대에서는 성공하기가 좀 어려워졌죠 그런 운동이 완전히 분리가 안 되는구나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이 그냥 혼자 나중에 귀동을 한다든가 자연 들어간다든가 하는 수준의 어떤 이제 운동만 좀 남아있는 실정인데 뭐 저는 자연을 보호하고 싶다면 네 자본주의 제도를 개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연 보호를 못한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이윤 추구를 위해서 자연을 황폐화 시키는 것이거든요 자본주의가 인간의 속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인간은 원래는 자연을 더불어 살고 보호하길 바라지 어떻게 파괴하길 바라겠어요 자본의 속성이거든요 이윤을 추구하는 뭐 하나의 예만 든다면 이런 거죠 누가 자꾸 뭐 물개를 죽인다 밀렵한다 그 밀렵군은 뭐 물개한테 원한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물개한테 죽었다든가 뭐 인간의 뭐 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뭐 그거예요? 그런 목적이에요? 돈이 돼 사는 거 아니에요 돈이 돼 사는 거 아니에요 돈이 돼 사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밀려 그만두고 착하게 사라 그러면 되겠어요 죽으란 얘긴데 동물을 죽이지 마라 막 이런 말은 안 통하죠 안 통하죠 왜 자기 자식들 학교 보내야 되는데 구양해야 되는데 다른 대안이 세워두던가 그렇죠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자연을 파괴해야 하더만 하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음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자본가들 간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오염 장비를 설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자연을 황폐화 시키는 거거든요 지금 아마존이 무대에 엄청난 속도로 지금 파괴되고 있는데 아마존 열대우림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걸 파괴하는 사람들이 원주민들인데 대체로 아 원주민들이 왜 파괴하느냐 땅을 뺏겨서 그래요 아 살 곳이 없어져요 땅을 부자들이 독점을 해서 땅을 뺏기고 살 곳이 없어지니까 네 계속 나무를 빌면서 들어가는 거구나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농사 짓 곳이 없는 거예요 자기 땅이 없으니까 그래서 밀림으로 들어가서 땅에 척박한 곳으로 네 쳐버리고 농사를 지어 근데 한해져 먹으면 잘 안 되잖아 또 그러면 또 나머지 불 질러버리고 다음에 올라가고 또 자르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살 길을 열어주면 굳이 거기 가서 나무를 자르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고 땅에 독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놔둔 채 계속 자연보를 외쳐도 네 그 원주민들은 어쩔 수 없어요 살기 위해서 계속 파괴할 거예요 아마존 열대우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런 걸 전제하지 않은 뭐 자연보호 운동이라든가 뭐 이런 운동들은 제대로 된 해결책은 아이가 해결될 수 없다 자기만족적인 행위로 끝날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에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데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텀블러 쓰고 텀블러 쓰고 전기 아껴 쓰고 네 근데 이제 본질은 그걸로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움은 되겠지만 당연히 전 이것도 하나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기후운동이나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자본주의랑 싸워야 되는구나 여기까지는 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연과 관련된 자본주의 반대 운동만 하시고 이 자본주의를 깨려면 사실 정치투쟁도 또 있어야 되고 그 후에 파생되는 사안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지는 않는 것 같단 말이죠 느낌이 그래서 보면은 뭔가 뭔가 분리된 느낌이 들어요 기운도 이러면 가치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그런 게 여태까지 환경운동의 주류였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녹색 땅이 확장이 덜 되는 거예요 확장이 많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 사회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분들이 운동을 하는 게 사회랑 좀 떠나있는 사회의 현상과는 좀 떠나있는 여기는 문제없어 이제 이거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느낌이 저는 많이 들어서 어.. 왜 이 부분에 대한 강조만 하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윤석열이 환경 막 파괴하고 다니면 윤석열을 치는 운동을 더 자주 하면서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대 강론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뭐 지구가 지금 위험합니다 잘 안 와닿는다는 거지 그게 하여튼 저는 이런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번엔 뭐 그런 예견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같이 앞으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처럼 그동안의 환경운동의 어떤 스토리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이런 자본주의 제도를 혁신하는 지구 환경을 살리는 사회 제도 네 쪽으로 나아가야지 않으면 이건 해결 못해요 네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 시청하시는 환경운동가 분들에게 제가 평화의 발언을 한 건 아니라는 점 강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네 독도는 우리 땅님 학생들 그 전국민 마음사업 그거 건의의 슈킹 사업이에요 자세하게는 송작가TV에서 참고하시고요 와 이렇게 속는구나 해서 제가 송작가TV를 찾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 영상을 저도 이제 관련 그 정보들을 찾으려고 검증을 해봤는데 나온 게 없더라고요 근데 저 사업이 나왔을 때 그 의혹이 있었죠 갑자기 무슨 마음사업이야 갑자기 윤석열이 탄핵되는 게 가장 건강해지는 건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든 하면 사실 의심 덩어리기 때문에 뭔가 있을 거다 맞습니다 당연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선생님의 소개는 지금 당장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이 시작했다는 취지였었죠 네 맞아요 그동안에 이제 마동이라든지 정신건강 장애 판정을 받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바우처 사업들이 쭉 있어 왔는데 지금은 좀 보편적으로 되게 이 사업이 7월 1일부터 보건소에서 신청을 받는데요 근데 이게 첫 사업이다 보니까 물론 좀 부족한 점들이 있기는 있어요 뭐 회기가 너무 짧다거나 아니면 뭐 전체 사업 중에서 한 번밖에 못 받는다나 뭐 하여튼 좀 그런 문제는 있는데 전문가가 직접 투입돼갖고 사업이 되게 알차게 꾸려지진 않았지만 첫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생각을 하고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상담사들은 이제 이런 의견이 좀 있기는 있고요 어쨌든 뭐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의 취지는 좋은 건데 김건희가 이 사업에서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얘기를 하시는 건데 뭔가 이제 한 얘기 나갈 때마다 몇 퍼센트 받을 거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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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제는 또 고문제대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당장 이제 필요하신 분들 상담이나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정보를 조금 더 알려주시면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오늘 사연은 길진 않은데요 아주 고민이 많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오늘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에 방송된 사연을 들은 후에 사연자와 비슷한 처지라고 느껴져서 저도 사연을 보내봅니다 3년 전에 아버지를 치매로 8년 돌보다 보내드렸고 그 후 엄마와 3년을 심장주로 지내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정신과도 한 차례 들려봤는데 별 도움되는 느낌을 받지 못해서 일회성에 그쳤습니다 자구책으로 책도 읽고 어렸을 적에 잠시 배운 피아노도 배우고 산책도 나가지만 잠시 땜빵일 뿐 깊은 우울증이 마음 전반에 깔려있는 것을 느낍니다 딸이 저 하나라서 부모님은 너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니? 하고 어이없는 칭찬을 하시는데요 나 이렇게 써먹으려고 나온 거야? 하는 억하심정이 올라와요 하지만 네가 있어서 의지되고 마음이 편하다 고맙다 라는 마음에 다른 표현인 줄 알기 때문에 그냥 꿀꺽 삼켰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삼키는 것들은 소화가 되지 않고 꼭 목에 걸리기 마련이죠 이제 고민을 말해 볼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상실의 감정이 엄마에게로 향하는 것을 해결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춘기 후 아버지와는 좋은 기억이 없는데요 항상 아버지 때문에 우울해하는 엄마 편에 서서 살아왔다는 것에 자괴감이 들어요 아버지는 말썽 많은 집안의 대들보 같은 둘째였고 엄마는 조실부모 하였지만 자기관리가 철저한 내성적이고 자존심 강한 스타일이었습니다 뭐 인생살이를 다 풀어놓으면 누구나 책 한 거는 훌쩍 넘길 테니 각설하구요 치매로 돌아가시면서도 말을 할 수 없는 지경이신데도 제 손을 잡아서 엄마 무릎에 올려놓으며 부탁한다는 눈길로 유언을 한 아버지를 생각하면 엄마에게 다정하게 대해야 하는데도 항상 아버지를 험담한 엄마 얼굴을 보면 냉정해지는 마음을 어찌하기가 힘들어요 이제 사실날이 얼마 남지 않은 엄마인데 물질적으로 잘해드리는 것보다 감정 지지가 노인들에겐 맛있는 음식보다 더 필요한 것일 텐데 그 감정 지지가 절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두기엔 너무 연로하셔서 처음부터 참석했던 촛불집회도 작년부터 나가지 못하고 있어 방송을 볼 때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운 상황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건만 꼼짝달싹할 수 없는 처지에 무력감을 느낍니다 어찌하오를까 도움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집회에서 목소리 우렁찬 맹고님에게 감사와 응원도 보내구요 건강한 기운이 많은 사람에게 힘이 들이라 믿는다고 전하셨어요 그리고 따뜻한 상담의 신성민 선생님 손철살인의 김태형 소장님 모두들 수고하시고 건강하십시오 항상 응원합니다 하면서 철없는 늙은 따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후에 좀 자세한 내용들을 조금 더 추가를 하셨는데 그 부분을 공개하긴 꺼려하셔서 저희가 다루진 않겠고요 이 내용 중심으로 참고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손철살인의 김태형 소장님 먼저 특별히 할 얘기가 많지는 않은데 내용이 워낙 짧다 보니까 이 분의 지금 핵심적인 고민은 결국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대목 딸이 하나라서 너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냐 하고 칭찬을 하는데 그때 그걸 칭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 이렇게 써먹으려고 나온 거야 하는 억가심정이 올라온다 이게 좀 핵심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은 이거 좋게 해석하려고 하는데 좋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이고 싶은데 소화가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목에 걸린다 네 요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요 문제를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 있어 의지되고 마음의 편에 고맙다는 마음의 다른 표현인 줄 알기에 꿀꺽 삼켰다고 하는데 이건 정신승리가 아까운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너무 슬픈데 왜냐하면 안 삼켜지니까 정신승리가 아니라 그런 요소가 있어서 긍정적인 해석을 한 거라면 소화가 돼야 되거든요 그나마 여기에 좀 걸린 거죠 여기서 완전 취하진 않았지만 걸렸어 근데 이 분 얘기로는 소화가 되지 않고 목에 걸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승리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그렇다면 이유를 찾아야 된다 왜 칭찬을 받을 때 칭찬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팍 뭐 올라오는지 이건 칭찬으로 보여지진 않는데 아 그래요? 너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니? 뭔가 칭찬 느낌은 아닌데 좋게 해석하면 또 칭찬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엄마 아빠 입장에서 말투가 좀 다를까? 너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니? 뭐 이런 느낌이 그런 느낌이 훨씬 더 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표정에 따라서는 칭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이 이분의 가장 큰 문제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점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어머니를 모셔야 되는 거 근데 이 모시는 과정에서도 힘든 것은 결국 이런 과정 네 아까 얘기했던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더 힘들겠죠 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있는 상태에서 모시는 것도 힘들고 네 그러면 어머니에 대한 원망은 왜 생겼을까 도대체 그럼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이분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쭉 생각해 온 것은 아버지는 잘못했던 사람이고 네 어머니의 비판과 뭐 여기서 표현을 하자면 험담인데 험담 정당하다고 믿고 살아가실 수가 있어요 오랜 시간 오랜 시간 동안 네 근데 막상 돌아가시니까 아버지가 네 그게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아 부탁한다 이게 네 그 말 한마디일지 아닐지 다른 것들이 또 작용했을지 모르나 네 네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음 뭔가 이상하다 그 관계가 내가 생각했던 관계가 진실이 아니었다 어 라고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어머니의 책임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음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어렵게 살고 힘들게 돌아가신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책임론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정리는 안 되는 거죠 머릿속에서 아직 깔끔하게 그러다 보면 어머니가 미운 거 미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음 그렇죠 그래서 이분은 제가 볼 때 일단 문헌을 해야 되냐면 부부관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에 네 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분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버지 어머니는 어떤 관계였고 아버지가 잘한 건 뭐고 못한 건 뭐고 어머니가 잘한 건 뭐고 못한 건 뭐냐 내가 그동안 오늘 했던 건 뭐고 그렇죠 다시 생각해보고 그렇죠 용서도 하고 네 네 네 네 아니면 평가도 제주종하고 네 사실 부부관계라는 것은 겉보기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되고 나면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커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줄어들 수도 있겠죠 사라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되고 나서는 어머니가 하는 말에 반응이 정당할 거예요 정당한 반응이 올라오겠죠 먹과 심장만 올라오든가 정신 승리 안 하려고 하든가 거꾸로 정신 승리만 되든가 등등등 그런 갈등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어머니한테 잘해줄 수 없는 문제 떠나서 일단 현재 92살이나 되시던데 네 네 네 92세인데 네 사는 자분은 60대세요 네 네 노인이 노인을 부양 지금 모시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힘들죠 네 이게 육체적으로 매우 힘들다는 점이 일단 문제거든요 네 저는 이게 참 이런 사례들을 겪으면 보면 한국 사회가 참 잘못되어 있다 문제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모든 게 다 개인에게 맡겨져요 그 문제로 돌아가게 되면 그렇죠 어렸을 때 태어났는데 부모가 안 계시면 고아원 가야 되고 고아원에서 몇 살 지나면 또 나가야 되잖아요 다리 청양이 돼서 이제 성인 좀 될 때 집이 나갔는데 돈 얼마 좀 내버렸잖아요 네 그 친구들이 나와서 자살을 많이 한대요 네 힘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태어나서 사람을 키우는 것도 그냥 개인에게 맡겨지고 늙어서 노인 됐을 때 그 부양도 개인들에게 떠넘기고 그럼 그 개개인들 중에서 부양을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부모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죽으니까 그러면 이제 현대판 고려장 뭐 이렇게 돼 고려장은 원래 없었다는데 일본놈들이 조작한 거라고 그러는데 네 테룰라 막 치료도 그냥 하여튼 부모를 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넘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부모를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국가나 사회가 노인들을 이렇게 공양해주고 보호해주는 시스템도 없고 네 매우 심각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어떻게 해결책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다면 뭐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겠지만 이건 본인의 과오나 잘못 뭐 이런 것은 아니고 사실상 한국 사회가 가진 문제점 병폐 이런 것에 의해서 개개인들이 치고 있는 고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부모 관계를 검토를 해보라 그랬잖아요 분석을 하고 그게 끝나면 거기에 기초해서 나와의 관계도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죠 엄마와 나 네 아빠와 나 아빠와 나 다 부모와 나와의 관계 그래서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을까 그래서 사실 보내주신 사연보험은 상당히 파란만장한 네 개인사 좀 안 좋게 표현하자면 불행한 삶을 살아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인생에 대한 검토 분석 그 다음에 평가 이런 것이 좀 있을 필요가 있다 네 사실 노년기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 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 지금 상황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단 마음속에서 들끓고 있는 정서적 혼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는 이 분 내용 중에 예전에 어렸을 때 청편들을 쓸 적엔 다음날 읽어보면 찢어버리기가 일쑤였다 하면서 이 사연도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런 얘기는 언제까지 뭐 너무 구구절절이야 이러시면서 거의 이 내용들을 압축하신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쓰다 지웠다 쓰다 지웠다 하셨을 것 같은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에 좀 어려워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니면 좀 힘들어하시거나 그런 얘기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이런 것들은 네 너무 어려운 경험기였을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이 자기의 이야기를 만나고 그걸 느끼고 이렇게 위로받아보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돌보느라고 사실상 한 10년 정도를 지금 보내신 것 같은데 내 이야기 하는 거가 익숙하지 않으신 것 같다 그래도 손편지 쓰고 글쓰기 이렇게 하시면서 조금 그런 위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저는 딱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촛불집회 나올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시는 걸 1번으로 하셔라 네 이제 어머니가 지금 뭐 이제 뭐 경제 상황이 어떠신지는 모르겠는데 몇 시간이라도 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좀 있을 것도 같아요 아니면 다른 형제분이 있으시다면 뭐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시든 아무튼 토요일 일정을 조금 만드셔가지고 이분이 어쨌든 촛불집회에 나오는 활동을 꼭 자기 거 하나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기 이야기 못하는 것처럼 자기 거 다 버리지 마시고 어쨌든 하나라도 뭔가 찾았으면 좋겠는데 촛불이는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나중에 보내주신 사연도 이렇게 쭉 훑어보면 이분은 계속 좀 뭐냐면 많은 걸 좀 잃었어요 부부 관계도 어쨌든 남편과도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한 아들과의 이별도 있었고 또 이제 몸이 아프면서 나의 신체화도 또 인별이 또 있었고 그리고 부모 아빠 이제 엄마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런 많은 상실들을 경험을 쭉 해오시면서 이 자기 이야기도 이렇게 못하는 분이 얼마큼 위로받을 시간이 있었나 그거를 다듬 시간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그게 계속 마음에 남고 이 목에 걸리는 거에 이렇게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촛불집회는 꼭 사수해보자 그래서 나를 위한 시간을 일주일에 하루는 좀 찾아보자 이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읽으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빠를 미워하는 상태에서 아빠를 보냈잖아요 보냈는데 그때 미워했으니까 사실 잘 못 보내드렸을 것 같아요 나중에 좀 생각하면서 아빠가 이런 분이었네라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있지만 이런 분을 내가 잘 못 보내드렸다 뭐 이런 마음이 혹시 있었을까 이건 저의 상상입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저도 이제 가끔 방송에서 몇 번 말을 했지만 아빠가 이제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치렀지만 좀 어리기도 했고 장례를 잘 못 치렀다는 생각이 되게 오랜 시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빠는 어쨌든 가셨잖아요 그 일은 지났는데 그 다음에 저한테 드는 무서움이 뭐였냐면 내가 엄마를 보낼 때 또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저를 한동안 좀 많이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리고 갑자기라서 라는 이런 것도 있었지만 나란 사람 자체가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거나 뭔가 이런 걸 잘 못 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냥 감정을 좀 삭히고 참고 이런 사람이었다 보니까 아빠를 보내면서 느꼈던 슬픔도 뭐 애초에 이제 꽉 누르고도 있었지만 느꼈더라도 그거를 사람들 앞에서 표현한다고 이런 걸 잘 못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빠한테 뭐 마지막 말 같은 걸 한다는 거 뭐 이런 게 좀 되게 약간 간지러웠다고 해야 되나 그러나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아 내가 엄마 돌아가실 때도 왠지 이럴 것 같다 근데 저는 외동딸이에요 그러니까 식구가 없어요 엄마를 보낼 때 나는 엄마를 위해서 우리 전에 이제 삶의 의미도 얘기했지만 많은 걸 엄마한테 얘기해주고 싶은데 이걸 미리 연습 안 하면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연습을 한 적도 있어요 어떤 말을 할까 하고 막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 있죠 그거 중요하죠 근데 이제 이분 사연을 읽으면서 이제 제가 마음이 투영된 거겠지만 아빠를 그렇게 보내고 이제 엄마가 지금 되게 미운 상태인데 이제 곧 사실 날이 얼마 안 남으셨다 근데 엄마를 보낼 때 이분이 그래도 좀 그 이후에 상처를 좀 덜 받고 자기 힘을 키울 수 있으려면 엄마가 미운 것도 뭐 당연히 들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런데 그런 아 내가 엄마에 대한 어떤 미움과 그동안에 그래도 이렇게 막 뭔가 돌봤다는 거는 또 다른 마음이 또 있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 마음들을 좀 잘 살펴보시고 음 아빠 때 느꼈던 어떤 그런 상실 그냥 잃어버리고 마는 거 어디다 놓쳐버리고 마는 거 같은 느낌을 이제 삶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안 느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근데 이 어머니가 너무 이제 연락하시잖아요 네 건강에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드시면 계속 예전에 서러웠던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시잖아요 보통 네 저희 엄마가 그러거든요 네 정말 이야기를 거의 뭐 1년에 1000번 듣는다 근데 엄마는 기억을 못하나봐 또 처음 처음 얘기를 해요 또 하고 하듯이 맞아요 내가 얼마나 이렇게 구박을 당하고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어렵다는 거잖아요 이 감정 지지가 맞아요 사실 말이 안 통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분은 그냥 이제 정서적 지지 해드리고 싶은데 안 돼 이게 처음은 돼요 처음에 근데 정말 반복적으로 되면 어느 순간은 나도 이거는 못 참아 이제 좀 그만 얘기해 이게 결국 이러면 이분은 또 어머님이 터지거든요 야 내가 언제 이 얘기를 언제 했다고 그리고 이제 관계 막 화탄 나는 거거든요 이게 어렵잖아 이거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사실 환자로 대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제 어머니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는데 어머니 그런 상태가 이걸 그냥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냥 거짓말이라도 그냥 감정적 지진만 해드려야 되는 거죠 약간의 침해장상인데요 그런 건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뭐 답이 없어요 네 우리 아버지 덕분에 나보고선 훔쳐가고 내놓으라고 아 맞다 저번에 얘기하셨지 스위스칼 아 맞죠 맞죠 돌려드렸는데 그러면 또 돌려드렸어요 라고 얘기하시죠 그냥 무시했어요 어차피 얘기 또 해봐잖아 다음에 또 물어볼 건데 아 그러니까 그러면 그건 방법이거든요 저도 이제 과잉해서 공감해 주진 않아요 예전에는 그게 너무 공감이 필요하신 건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같이 울고 막 그래 고생했어 참 엄마도 이렇게 했는데 이게 너무 반복적이니까 나도 너무 힘들어서 맞아 엄마 고생 많았지 진짜 고생해서 이게 약간 차분해지는 그런 과정은 있었거든요 그 정도의 일반적인 거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네 일반적인 거 하고 그러니까 이 병에 대한 증상에 대한 이해가 사실 1번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잘 알고 이렇게 한 에너지를 어머니한테 많이 썼잖아요 그러면 보충할 거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더 낮추고 뭐 여기를 조절하는 게 힘들다면 다른 데서 에너지 얻을 거 쏙 이렇게 끌어오고 그걸 촛불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촛불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정말 열심히 찾으십시오 네 우리 이렇게 혼자 부모님을 모시는 분이라면 나를 위해서 시간을 쏟는 걸 이기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더 어머님과 더 붙어서 하루 종일 이제 같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기적인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네 이분이 살아야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다른 대책을 보니까 이제 혼자는 아니세요 형제자매가 있으신 거 같아요 네 딸이 하나인 것 뿐이지 네 그래서 방법은 꼭 찾으셔야 되겠네요 네 어머님과 분리되는 시간 네 자기가 충전하는 시간 네 이런 방법들 형제자매 형제분들 남매 남매라고 하나 오빠 동생 네 연락해보고 동사무소 바로 전화해보십시오 네 근데 연락할 수 있는 사이였으면 같이 맞겠죠 이미 막 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혼자 모시는 거 보니까 네 관계가 뭐 이렇게 좋은 거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방법은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부모님, 어머님을 온전히 한 사람이 계속 붙어서 모시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사회가 분리되고 고립돼서 하시면은 더 힘들어지실 것 같습니다 방법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생존을 위해서 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방법은 감정적 지지를 너무 진심으로 근데 이건 좀 죄송한 얘기인데 또 반복되거든요 또 까먹으시거든요 그날 그렇게 정성 어리게 지지한다고 해서 다음에 마음이 풀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적당히 내가 되는 만큼만 맞춰드리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하시면 또 비슷하게 대해드리고 이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네 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영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김태영입니다 자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메일로 받아서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chung-nami-0000 gmail.com으로 보내주시고요 지금 보내주시면 한 달 안에 방송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좀 주저하신 분들이 있으면 여전히 지금 댓글에 계속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네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 방송이 92세 노모를 모시는 분의 사연이었어요 그 관련한 댓글이 달려서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에게 이제 다루는 사연들이 보내실 때는 아 이런 사연을 공감할 수 있을까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보내주시면 정말 그 안에서 나와 닮은 점을 많이 찾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연을 보내주시는 것만으로도 다른 분들이 엄청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나랑 비슷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치유적이거든요 그렇죠 네 내 얘기 같고 저도 들을 때마다 저도 사연 올 때마다 내 얘기 같아요 꼭 있더라고요 제 얘기 같은 부분이 자 지난번 방송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네 이런 주제로 보내주셨던 분인데 이거 관련한 사연 후기가 도착을 했습니다 길게 보내주셨는데 요약을 해가지고 읽어드릴게요 제 사연이 소개된 것을 듣고 신기하고 반가운 마음에 단숨에 답글을 달고 싶었지만 머리가 완전히 실타래처럼 엉켜버려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글을 써야 할지 몰라 계속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철저히 조건적 사랑에 기반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담 맨 처음에 지적하신 만약에 무인도에서 산다 하더라도 과연 이런 고민을 했을까 라는 말씀에 제가 그동안 편협한 생각으로 나만의 기준과 성을 쌓고 지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희망의 실마리를 찾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거의 완전 무결에 가까운 영웅적 존재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소위 달동네에서 시작해서 온갖 힘든 조건 속에서도 경제적인 안정 성공적인 자녀 입시 화목한 가정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과 존경 등 모든 것을 이뤄내셨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신념을 저의 신념으로 동일시하는 지경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엄마는 철저히 목표지향 성공지향적인 성격이시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못 견디는 성격이셨습니다 그 덕분에 하루하루 삶의 여유가 생기고 편리해지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도 역설적으로는 이렇게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라는 공포감도 같이 높아져갔습니다 요즘 싸우는 심리학과 가짜 사랑 권하는 사회를 열심히 읽고 기존 방송을 거듭거듭 보면서 앞으로 몇십 년은 살아야 할 날이 더 남았는데 기존의 물질 의존주의와 남들의 시선을 기준으로 사는 행태 그에 따른 불안감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면 사는 게 무척이나 피곤하고 힘들 것 같다는 문제의식은 확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해답을 찾는 데는 매우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이는 느낌이에요 무엇보다 제 고민을 진지하게 상담해주시는 느낌이 너무나 신기하고 마음에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흑이 보내주셨어요 네 지난번 그 사연이 인간을 왜 살아야 하는가 힘들고 괴로워도 꼭 살아야 되는가 내 내용이었는데 그 답을 찾는 게 하루아침이 되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아마 실마리를 가지고 앞으로 하셔야 될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참 반가운 후기인 것 같아요 어머니가 엄청 멋진 분이셨잖아요 네 어머님이 그런 멋진 분이 그냥 병상에 누워있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삶인가 뭐 이런 걸 깨달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궁금해지셨던 것 같고 네 독립운동가들 모시고 활동하신 다음에 돌아가실 때 되면은 막 일본놈들이 그런 식으로 협박하잖아요 네 인생은 뭐 끝났다 뭐 뭐 어차피 독립도 못 보고 죽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데서 흔들려서 변절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키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거를 보면서 저희는 또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가치 있고 승고한지 이런 걸 배우기도 하는데 그런 게 도움이 되겠죠 그런 삶에 대해서 어머님들 어머님이 살아오신 삶을 보니까 굉장히 남을 생각도 하시고 같이 이렇게 살아오신 거 같은데 네 어머니가 훌륭하고 좋으신 분인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슈퍼히어로 네 그러니까 뭐 캡틴 마블 같은 네 그렇게 얘기하면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겠구나 네 아니 그 정도 알죠 알아요 네 그거 같아요 슈퍼히어로 뭐 아이언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지구를 걔들만 지킨다는 거예요 아 사회관계가 흡수해 사회관 협상이 아니고 흡수해하는 법을 몰라 그러니까 일반 그 소위 우리 얘기한 민중들 민중들은 구경꾼이고 지구의 운명은 딱 그 몇 명의 히어로의 어깨에 걸려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한다 그래서 배트맨 보면서 짜증난 장면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악당들이 쳐들어오면은 맞서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하늘에 쏘고 있어요 배트맨 아 맞아 맞아 배트맨 도와줘요 이거잖아요 도와줘 살려줘요 그럼 배트맨이 와서 살려주고 막박수 치고 구경꾼이잖아요 구원자를 기다리나 그런데 문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어머니가 약간 그런 히어로급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자식을 힘을 키워줘서 자기와 똑같은 히어로로 만들고 세상을 위해 싸우는 전사를 키웠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구경꾼 비슷하니 그냥 존경스럽긴 하지 배트맨이 그런데 나는 배트맨은 될 수 없어요 네 그런데 그 배트맨이 사라졌어 그때의 허무함 허무함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훌륭한 히어로는 자기 혼자 이렇게 막 싸우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키웁니다 주인으로 네 그래서 그 히어로가 사라져도 다른 히어로들이 또 나와서 이어가고 계속 쉽게 하면 민중의 힘을 키우는 게 진짜 히어로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어머님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긴 한데 네 자식을 그렇게 키우진 못했다 안타깝게도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사회와 연결돼서 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한 어떤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또 산 분은 아니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분에게는 어머니의 초라함으로 느껴질 수 있다 남은 것이 무엇인가 네 그런데 그것은 어머님의 한계이지 일반적인 인간에 대한 견해 부정적 견해를 가질 만한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억울하면 출세하라 엄마가 엄마의 보호막이 없었더라면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온갖 수모를 겪고 살았겠지라는 불안감 이런 걸 느끼신다는 게 그런 이유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그런 거죠 한마디로 이제 내가 다 해결해주고 해결사야 해결사 자식이 잘 성장하도록 양육을 잘하는 사람 아니라는 얘기에요 시계에 하면 네 훌륭하신 분인데 아주 자식이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힘으로 성장하면서 강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양육은 하지 못하셨다 그게요 저는 이제 어떤 그림 같은 게 하나 떠오르는데 이분이 이제 엄마하고 자기하고 이제 동일씨 됐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른 엄마 아빠 무등에 탄 아이들을 많이 보잖아요 어릴 때 무등에 타면은 그림자를 이렇게 보면 엄청 크고 길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그 그림자를 보고 내가 이제 큰 줄 아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때 근데 어느 순간에는 결국에는 무등에 내려와서 내 그림자를 키우고 내 키가 커야 되는데 이제 동일씨가 되어서 이제 부모의 그 그림자가 내 것인 줄 알고 살게 되는 경우에 부모가 딱 사라지면 초라한 나만 딱 남게 되는 그런 허무감이 또 있을 것 같고 꼭 이분의 사연이 아니더라도 뭐 그런 면에서 선생님 말씀처럼 부모가 이제 좋은 부모가 아이를 기를 때는 나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 아이가 같이 자랄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지 못하고 살면 죽는 순간이 좀 초월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가족에게만 의미가 있거든요 그 사람의 죽음은 근데 사회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는 예를 들어 독립운동가 이런 사람들이 추앙받는 이유는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죽음이 사회적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죽어도 허무하지 않은 추락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기억들 거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보통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나쁘진 안 하고 살 경우에는 마지막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그런 게 있는 거죠 죽음이 개인의 죽음 사회와 별로 관련이 없는 그랬을 때 영웅이 영웅인 것 같은데 너무 초라해지는 막판에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죽음이 결코 초라하지 않거든요 전태일 열사 같은 사람도 뭐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의 젊은이였을 뿐이지만 사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살랐기 때문에 계속 그 죽음이 기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 이후에 더 많은 의미를 알게 되는 경우도 많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장례식장에서 사실 그런 걸 되게 확인하게 되잖아요 부모님의 삶을 잘 모르다가도 장례식장에 오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그게 좀 정리가 되는 경우가 있죠 아마 어머님이 이후에 이야기들을 지인들을 통해서 또 어머님이 어떤 분이셨고 이런 것들 자체가 정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 같네요 저는 이게 그래서 자립준비 청년들을 보면 그게 입이 확 되셨나 봐요 그러게 홀로 남은 홀로 남은 그래서 그 친구들은 무슨 희망으로 살아갈까 이렇게 딱 고민이 거기에 연결이 되셨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어머님에 대한 그런 상 그리고 평가 이런 것도 한번 정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후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지방에서 살고 있는 27살 무지긴 여성입니다 저는 올해 4월쯤부터 엄마에게 큰 거짓말을 해오고 있습니다 엄마가 시키는 군무원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대학교를 졸업한 지 어느 1년 직장을 다니지 않은 채 아르바이트만 하고 지내고 있는 저에게 엄마는 최후 통첩과 같은 말을 날리셨습니다 왜 대학까지 나와서 그러고 지내는 거냐고 이제 나이도 늘어 가는데 경기도 안 좋아지는 마당에 이러다간 아무도 널 뽑아주지 않을 거야 그러다 사회에서 나가자 되는 거야 라고 말이죠 엄마가 다른 데서 듣고 왔는데 군무원이 괜찮다고 하더라 차라리 군무원 공부를 해봐 이렇게 엄마가 말씀하셨는데 그때 분위기가 너무 살벌했는데다가 솔직하게 제가 지금까지 뭘 해왔는지 무슨 생각이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를 밝히고 용납 받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엄마의 말에 그냥 수긍해버렸어요 하지만 군무원 공부를 절대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해보겠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었죠 사실 이번 일이 터지기 전부터 지금까지 저는 취업 준비를 거의 해오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취업 준비를 물어보시면 대충 둘러대면서 상황을 피해왔었죠 엄마는 조금이라도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것 같으면 잔소리를 엄청 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는 엄마말에 따르는 척 하면서도 뒤로는 하지 않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면 집에서 트러블 없이 지내면서도 제가 바라던 대로 하고 싶은 걸 찾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당장 취업하는 것이 싫었던 이유를 자세히 풀어보자면요 하나는 자격증, 자손서 같은 준비가 재미도 없고 너무 괴로워서였고요 다른 하나는 설사 그렇게 준비해서 취직한다 하더라도 내가 뭘 위해서 하는지도 모르는 채 매일매일 일하게 될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였어요 그래서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한다며 엄마를 속이고 그동안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하고 싶은 걸 찾게 되면 제 마음에 확신이 생길 테고 힘든 길을 가게 되더라도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당장은 그 길로 못 가고 일해야 한다 하더라도 목적을 모른 채 살기 위한 취업을 한다 하거나 기약 없이 회사 생활을 떠돌아다니진 않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작년부터 지금까지 대충 둘러대며 지내오는 동안 정작 하고 싶은 걸 제대로 찾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튜브나 책만 읽으며 하려 했던 일은 미루고 시간만 주구장창 보냈어요 뭐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할 수는 있는 건지 막막하고 불안했었습니다 찾는다 한들 그걸 지켜나갈 수나 있을까 자신이 못 믿었기도 했죠 그렇게 시간만 지내다 지난 4월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엄마에게 최후 통첩을 받게 되온 거고요 그렇게 전 엄마를 속이기까지 했는데 정작 글을 통해 하려던 것도 해보지 못하고 시간만 보낸 셈이 됐습니다 왜 그랬던 걸까 이유를 생각해봤는데요 엄마를 속이면서 동시에 하고 싶은 걸 찾아볼 행동을 그렇게 동시에 할 엄두가 안 났기 때문인 건지 혹여나 들키게 되면 엄마에게 혼날 게 너무 무서워서인 건지 스스로에게도 믿음이 안 가는데 엄마 앞에서 당당하게 주장할 자신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다 혹여나 하고 싶은 걸 못 찾게 되면 결국 엄마가 그것 보라고 그게 말이 되냐고 혼내게 될 텐데 정말 그렇게 될까 봐 겁이 나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합니다 뭐가 되었든 이제는 당장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던가 솔직하게 말하고 엄마에게 동의를 구해보던가 그럴 수 없다면 집 밖에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엄마 말에 따르지 않던가 이젠 셋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엄마를 설득할 자신도 엄마가 의견을 굽혀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 않아서 이젠 무서워도 밖에 나가 사는 선택지를 하는 수밖에 없겠다 싶었습니다 마침 그간 알바로 모은 돈도 어느 정도는 있으니 되겠다 싶었고요 그런데 지난 5월 23일 방송을 보면서 제가 엄마의 관계 자체를 도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정도 이상으로 과하게 굴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극단적으로 굴고 있다는 찔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가도 엄마의 환한 얼굴과 눈빛을 생각하면 엄마에게 꿈짝 못하고 잘못했다고만 말하게 될 것 같아요 분명 그 방법을 선택할 땐 다른 길이 없다 생각돼서 한 것이었는데 지금 상황까지 오니까 아니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다시 돌아간다 해서 달리 선택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럼에도 나갈 때 나가더라도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하지만 그때도 지금도 도무지 엄마의 신경질 담긴 말과 표정을 이겨낼 자신이 없습니다 차라리 엄마가 엄청 화내면 바로 도망칠 수 있도록 집을 먼저 구해놓고 말을 할까 눈을 보고 말하지 못하겠으니 편지로 말을 써놓고 나가버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집을 나가버린다고 해도 그걸로 엄마와의 관계를 다르게 바꿔낼 수 있을까 불안합니다 엄마는 상처받은 채로 힘들어하실 거고 그만큼 쏘아붙이시겠죠 그러면 관계를 바꿔나갈 수 있을까 의문스럽고요 제 잘못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저도 욱해서 화내지 않고 엄마 페이스의 도로 휘말리지도 않으면서 엄마와 좋게 풀어나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추가적으로 도움이 될까 해서 이제 어머니 얘기 아버지 얘기 가족 얘기 본인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더 적어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셔요 굉장히 신경질을 많이 내시고 읽다가 제 마음이 확 막혀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이 어머니한테 계속 혼나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무서워 막 동생이 쿠폰에 막 전화 안 받는다고 막 20통 30통씩 막 전화하시고 기분대로 막 행동하시고 네 이거는 아마 그 사연 얘기 나누면서 선생님이 좀 더 짚어주실 거니까 하여튼 이제 어마어마한 분이고 엄마한테 속 시원히 나 이거 공부하기 싫어 라고 얘기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태영 선생님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보고 어 또 위로는 우리 신성민 선생님 담당으로 하시고 네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 방송을 하지 말아야 될 폐지해야 될 이유가 나왔어요 네 잘 살고 계셨는데 5월 23일 자 방송을 보고 나서 지금 고민이 있거냈어요? 혼란이 빠진 거 아니에요 혼란에 아니 내가 5월 23일 자 방송을 찾아봤거든요 네 5월 23일에는 사연방송을 안 올려가지고 그 전주 방송인 거 같은데 아 그래요 같은 하여튼 그 내용이 약간 연결은 잘 안 돼요 근데 하여튼 뭔가 현타가 오신 거 같아요 하여튼 이 방송을 그렇게 과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 되게 혼란에 빠지신 거 아니야 아 이게 참 문제입니다 사과드려야 되나요 어쨌든 뭐 조금 사연 보내셨으니까 기왕 얘기를 하자면 우선 어머니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거 같아요 부모님 얘기 부모님과의 관계 그래서 이 부모님에서 어머니가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변덕스러운 독재자 장악하네요 네 집안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아버지 자기 남동생 합쳐도 어머니를 못 당한다 어머니인다 어머니인다 네 그만큼 세다는 거죠 어머니가 그래서 어머니가 굉장히 고집도 세고 감정 기복도 심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요 그런 어머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집이 세다는 얘기는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거를 다 관철시킨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어머니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이분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수용을 기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고민을 얘기한다거나 저거 싫어요 군무원 공부하기 싫어요 이런 거 못하는 거예요 네 엄마 받아줄 거 같지 않다 받아줄 거 같지 않거든 어떻게든 어머니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룰 때까지 자기를 괴롭힐 거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수용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상태다 찔려 찔려 나 나는 이거 찔렸어요 엄마로서 아 그래요? 네 우리 딸이 맨날 엄마는 결국 엄마가 먹고 싶은 거 먹잖아 아 그렇구나 네 이제는 메뉴를 말을 안 해요 저는 늘 듣는 소리잖아요 네 저는 왜 다 시켜요 뭐 다 시켜요? 너무 먹고 싶은 거 애들 먹고 싶은 거 나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피자와 반반 치킨 뭐 이런 식으로 싸우지 않도록 좋은 아버지시네요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특별히 먹고 싶은 게 없고 애들이 먹자 그런 걸 다 좋아하기 때문에 싸울 일은 없습니다만 이 엄마는 이제 수용을 안 해 주실 거 같은 네 이 어머니는 그렇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분이 사단이란 게 거짓말한 거잖아요 응 군무원 공고를 하라 그랬을 때 싫어요 못 한 거잖아요 네 네 라고 하고서 안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저는 크게 잘못된 행동이라고 보여지기 어려운 것이 이해가 좀 돼요 그 상황에서 그러면 계속 버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못하겠다고 네 라고 안 하면 얘기가 안 끝날 텐데 아 안 끝날 텐데 네 보통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다 하는 척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본의 아니게 그러면서 지금 고민이 시작된 건데 자 그래서 저는 이 어머니가 어떤 영향을 줬을까 했을 때 일단 아까 수용에 대한 기대를 적게 만든 거 있고 그 다음에 끊임없는 잔소리 이런 걸 하잖아요 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쉽게 자기 뜻대로 뭘 주변을 다 사람들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재밌는 것은 복합형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많이 써요 독재자의 경우에 대체로 화내고 짜증내고 비난하고 이런 쪽의 방법을 주로 쓰거든요 네 그리고 반대로 그런 게 없고 어떤 사람 병약자 스타일도 있어요 그렇죠 맨날 막 아파가지고 막 긴긴대고 울고 하소연하고 이분은 둘 다 써요 네 읽어보니까 아프시면 해두시는 그렇죠 지시 간속 아주 논리적으로 뭐 근거를 대면서 이런 것도 하고 뻑하면 분노 화 신경질을 부리고 아니 몸이 건조하게 대했다고 엄청 서운해하시고 울먹이시고 하소연을 하시고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후자 쪽인 거죠 네 냉담하게 굴고 그 다음에 비난 비판을 하고 흠을 잡고 이런 거는 그야말로 독자자에 어울리는 전형적인 이게 지배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보통 쓰는 사람들은 반대 걸 안 써요 울며 울며 이런 걸 잘 안 해요 근데 이 어머니는 조금만 불리하면 서운하다고 울고 막 하소연하고 이러는 쪽 징징대는 병학자 스타일의 대인조종술도 써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네 차라리 한쪽이면 그렇죠 계속 적이 한쪽 방향으로 공격하면 수배하기 쉬운데 이쪽으로 공격했다 저쪽으로 공격했다 그러면 수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방어하기가 힘들어요 상대방이 굉장히 감당하기 좀 어려운 복합형이다 이런 거고 그 이면에는 감정기복 심한 게 있겠죠 측면에서 화가 났을 때는 공격적인 방법을 쓰다가 또 갑자기 다운됐을 때는 다운됐을 때는 엄마 입장에서는 조절이 어려워 울고 막 이런 방법 그래서 이 분이 기본적으로 어머니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감정은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무서워하는 거죠 어머니를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아마 생활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뭘까요 자기 흐스로의 힘을 키우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센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자신감이라든가 자존감 이런 걸 높이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의전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반항심도 붙는 그런 혼란스러운 감정 이중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나냐면 반항도 하지는 못하고 뚜렷하게 반항을 하지는 못했잖아요 살아오면서 그렇다고 해서 따르기는 싫은 거예요 지금 그게 독립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금 귀결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아버지는 뭐 했냐 옆에서 아버지는 한마디로 비겁한 아버지 좀 곰같이 답답하고 느리다고 느리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엄마랑 절대 안 싸워주고 결정적인 거는 어머니가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이나 그 동생을 혼내거나 할 때 아버지가 항상 어머니 편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입장이 다르더라도 결국에는 어머니 쪽으로 끌려가고 그러니까 지금 약한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실질적으로 이 집안의 독재자인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아버지 지원이나 지지만 있었어도 훨씬 나았을 텐데 아버지가 그 역할을 못해줬기 때문에 어머니가 더 무서웠겠죠 아버지는 힘이 없고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사실 나쁘지 않다 괜찮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좋은 건 아닙니다 부모가 이렇게 자식을 지켜주지 못하고 굴복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식들한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게 오히려 나아요 싸우다 맞는 모습을 보이는 게 두 분이서 해결을 좀 해주는 게 좋죠 그게 제일 좋고 적어도 자식들이 부당하게 혼을 난다 그러면 말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한 명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모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분이 갖게 된 심리를 좀 탐색하자면 현재 기본적으로 좀 우울한 상태에 있다고 보여져요 무기력해 보이세요 어려서부터 좀 그랬던 것 같고 우울하고 무기력은 우울의 주요 특징이죠 그래서 우울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있어요 본인이 쓴 글이나 이런 여러 가지 내용에서 반복적으로 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울하고 무기력하면 뭐 의욕이 안 나지 않습니까 이분이 딱히 의욕이 안 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이 우울증상의 가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커요 자기를 믿지 못해요 자기 특히 자기의 능력에 대한 불신 이게 커서 자신감이 별로 없다 간단하게 이해하면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어서 뭘 시도해도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신단 말이에요 지금 뭐 회사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가 상황 바꾸는 거 아예 포기해버리고 살 것만 같으니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겁먹고 눈치 보는 사람이다 자기가 뭔가 시작하면 분명 들키는 순간이 올 때인데 그때 엄마 의견을 거스를 자신이 없다 라든가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이 계속 나오는데 뭐 또 혹시 무슨 일을 시작했다가 무력하게 그 일에 묶이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설득할 자신도 없고 뭐 의견을 굽혀줄 것 같지도 않고 무서워도 밖에 나가서 하는 선택지를 하시고 이런 얘기들 보면 자기를 못 믿죠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것은 역시 그 부모 관계에서 성장 과정에서 자신감을 가지기 어려운 성장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는 이런 두 가지가 제일 큰 문제다 우울감 무기력 그 다음에 자기 불신 자신감 괴력 이게 이제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한 얘기도 이제 쭉 오래 하셔서 이해는 도움이 됐어요 어쨌든 근데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느 단계에 들어서서 이제 진로 탐색 단계에 들어선 거 아닙니까? 뭘 해야 될지 네 자기 탐색과 진로 탐색이 뭐 같은 얘기겠지만 이걸 하는 상황인데 그걸 할 수 있는 환경이 별로 안 좋다라는 것이죠 집에서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거를 네 어머니 슬아에서 집으로 들어갔죠 휴학하고도 들어가고 이제 졸업하고도 들어가고 들어가고 들어가서 진로 탐색을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가만 놔두질 않는 거죠 그리고 군무원 해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싫어요 저는 제 인생을 찾을 거예요 이랬다가 이제 혼난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굉장히 조건이 안 좋은 상황이 안 좋은 환경이 안 좋은 집에서 진로 탐색을 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애초에 좀 어렵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네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어머니 관계에서 숙제들이 계속 자극 될 텐데 우울해지죠 우울감 뭐 자신감 겨려 이런 것들이 계속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아지진 않을 텐데 그 상태에서 진로 탐색이 과연 잘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사실은 위장 생활을 하기 불리한 조건에서 집에서 이중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되지 않고 저것도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머니의 최후 통첩을 받았기 때문에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항복 군무원 시험 보겠습니다 복무 하나도 안 했지만 또는 뭐 그거 아니면 어머니가 또 지시하는 또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머니를 설득하는 거 근데 본인이 딱 얘기하죠 안 된다 이건 씨알도 안 먹힐 것이다 이거는 뭐 본인 판단이 제가 볼 때 맞아요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써는 긴 사연들을 다 봤을 때 설득 안 될 겁니다 설득 안 된다는 게 맞고 오히려 더 혼나고 멋있게 하면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이분이 내세운 게 가출이에요 집을 나가야 되겠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굳이 조언을 해달라면 왜냐하면 굴복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마 이분은 앞으로 더 정신건강이 나빠질 테니까 그건 절대 안 되고 있고 설득도 진짜 만만치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보낸 사연 보고 해피 도피 이런 얘기를 해서 혹시 그거에 대한 걱정을 하셨는데 이건 다 상황이 달라요 이 어머니는 진짜 만만치 않은 분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설득이 쉽지 않다는 판단은 제가 볼 때는 맞아요 정확해요 그럼 이제 가출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가출을 할 때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가출할 것이냐 아니냐 이거 이 정도의 판단을 내리셔야 될 텐데 제 생각에는 얘기해도 잘 안 먹힐 것 같아요 이 정도 어머니면 그냥 편지 쓰고 튀는 게 편지 쓰고 튀는 것도 방법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써있었죠 네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 하투리 잘 찾으셨어요 저는 옛날에 편지도 안 쓰고 튀었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 그래서 아주 딱 화끈하게 튀었는데 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보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지금 이분에게 부여된 제일 큰 과제가 뭐냐 저는 이 두 가지 꼽고 싶어요 하나는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예요 이분은 일단 딴 거 다 떠나서 어머니 너무 무서워해요 네 그래서 이분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자꾸 얘기하거든요 뭘 했을 때 실패한다 실패한다 근데 그 얘기도 가만히 들어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랬을 때 어머니가 할 비난 분노 거봐 내 말 안 듣고 너 그거 하더니 결국엔 그거밖에 안 됐지 그게 너무 무서워 만약에 그때 실패를 했을 때 무슨 일 하다가 어머니가 괜찮아 실패할 수도 있지 라고 얘기해 주는 분이었다면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왔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분이 얘기하는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뭘 하는 일을 어떤 걸 했다가 잘못됐을 때 대한 우려 네 이건 사실 다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지금 최우선 과제다 라는 거죠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이분은 이 신조어를 버리지 못할 겁니다 결국 나는 꺾일 것이다 결국 나는 질 것이다 이게 계속 이분을 잡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독립에 대한 지금 두려움이 심한 거고 독립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거죠 이제 밖에 나가서 혼자 사는 게 무섭다고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건 결국 어머니가 무섭기 때문이에요 밖에 세상도 무섭지만 네 그리고 두 번째 극복해야 될 과제는 고립 상태를 벗어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분이 그 보면 친구들이 있긴 있는데 이게 아주 막 친구들이 많은 편은 아니고 네 또 사회활동을 해서 나중에 사회관계가 또 형성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살게 될 경우 막막할 수가 있거든 혼자인 것 같은 느낌 네 그게 또 독립 생활을 하는 데에 대한 두려움을 가중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립 상태를 빨리 극복하는 것이 좀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분이 사실상은 잠재력이 있고 조금만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저는 어디서 찾았냐 하면 알바 경험 얘기한 거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제가 이분이 졸업 1년 앞두고 휴학했을 때 빈둥빈둥 노니까 아버지가 강요했었어요 알바를 하라고 알바 안 할 거면 뭐 어떻게 해야 뭐 이랬겠죠 그래서 이분이 또 어쩔 수 없이 그랬다간 더 큰 문제가 터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알바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일을 하면서부터는 뜻밖으로 상태가 좋아졌다 어디에 소속되어서 일한다는 게 생각보다 활력이 나는 거라고 알게 됐다 이게 이제 그 사회적 관계잖아요 관계가 생기고 어디에 소속되고 이랬을 때 안정감을 얻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도 뭐 할만했고 피곤했지만 내심 무시했던 일을 해보면서 못할 일이라는 건 편견이다 그리고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나와 별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면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은 하면 안 돼 저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들일 거야 이런 게 다 깨지는 거잖아요 굉장히 좋은 경험이잖아요 그리고 할 줄 아는 일이 생기고 능숙해지는 것도 좋았다 그런데 이건 자신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자신감이 향상된 거죠 그래서 이때 이분이 알바를 했을 때 아버지한테 등 떠밀려서 억지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로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당장 내가 할 일을 지금 찾아서 시작을 하지 못하더라도 알바 경험이 있으니까 알바를 하다 보면 네 사회관계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도 있게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편견도 깨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신감도 이제 올라갈 수 있고 등등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분이 알바를 하고 가출을 하신 지 얼마 안 남았구나 시험이 어머니하고 하는 게 형이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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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어떻게 됐을까 지금 이 방송 나갈 때쯤에 나가셨는지 안 나가셨는지 결정되겠는데요 근데 이분이 어쨌든 지금 독립자금은 마련하셨다고 했어요 네 그동안 알바를 띄워서 독립자금 마련했으면 저는 일단 어머니와의 분리를 좀 하는 게 어떠냐 싶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분리를 하고 알바를 하면서 자기의 일단 마음을 좀 돌보고 당장 어머니가 앞에서 없어지면 두려움을 극복하기에 좀 좋거든요 예를 들면 뭐 무슨 개 공포증이 있는데 개랑 같이 살기 하면 안 좋잖아요 일단 떨어뜨려 놓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치료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런 의미에서도 일단 어머니하고 좀 분리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분이 어머니랑 같이 있을 때 나타나는 안 좋은 효과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었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시키는 거면 뭐가 됐든 다 싫다 뭐 이런 마음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매번은 아니죠 너무 이해가 돼 뭔지 알 것 같아 매번은 아니지만 한 번씩 불쑥불쑥 올라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되면 막 불안하고 화나고 그래서 뭐 엄마가 시키는 거면 나한테 이런 거에서 절대 하기 싫을 정도로 화가 난다라는 건데 이런 화를 화가 났을 때 털어놓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이분이 표현하면 이거 합병입니다. 합병 걸려요 그래서 해소는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가라앉히는 행동을 반복해왔다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게 어머니와 같이 있을 때 제일 큰 부작용이에요 어머니 때문에 지금은 거의 인계점에 도달해서 불끈불끈 그런 화가 나는 거거든요 어머니가 착하게 살려면 악당이 되고 싶은 그런 느낌 반대로 가고 싶어하는 거죠 막 망가지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머니가 하시는 말이 맞아도 그 정도로 화가 나는 건데 이 분노를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막 털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앞에 있으면 털어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 가슴속에 싹 커 있거든요 이걸 그대로 두면 어머니 관계가 더 나빠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폭발할 것 같으세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정 해소를 제대로 하는 것이 치료에도 대단히 중요하고 정신건강 회복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어머니하고는 좀 분리되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나와서 살게 되면 저는 어머니와의 관계 재정립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어머니와의 관계는 본인이 정리한 바에 한 번 간섭 대 의존의 관계다 이렇게 정리하셨거든요 어머니는 간섭 지배 쉽게 하면 지배죠 나는 의존한다고 하셨는데 그걸 끊어내고 자기의 삶을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조언이니까 나중에 결정 본인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일단 분리부터 해서 자기부터 돌보고 자기가 잘 살 수 있는 여권부터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어머니 관계를 정립하든 인생의 미래에 갈 길을 결정하든 그건 그다음 일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어머니하고 사이좋게 얘기해서 일 정리하는 방법 물어보셨는데 그건 없어요 그냥 편지 쓰고 나오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신성민 선생님도 그럴게요 만약에 집을 나와서 독립하신다면 힘들게 알바해서 돈 벌었는데 도망치든 나오지 마시고 기분 좋게 독립하는 방향으로 나오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말하고? 말하면 기분이 안 좋아진다니까요 상관없이 엄마의 기분에 내가 얽매이지 말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한 거를 되게 패배적으로 가져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좀 그 생각도 했어요 제일 처음 들었던 생각은 4월달부터 공부하라고 했대요 보통 7월달에 시험 보면 떨어지는 게 당연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냥 지금 이거를 말 못해가지고 지금 이 고민을 막 급작스럽게 하는 거다? 이러면은 그냥 시험 보면 되지 않나? 공부 안 했다는 건 뻥 안 들킬 것 같거든요 우선 떨어져도 그래서 혼나더라도 근데 지금 내 어떤 이 결정을 도망치듯 가냐 마냐 이런 느낌으로 급히 내릴 상황 같지는 않아요 저는 저는 잠깐만 올해 4월부터 지금 공부하라는 거예요? 네 얼마 안 됐잖아 제가 3년 공부한 줄 알았어요 아 4월부터 지금 3개월 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3개원도 아닌 부담이구나 맞아요 그래서 사실 왜 이렇게 무서워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두 달을 거짓말한 게 지금 마음에 엄청 놀려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게 사연자분의 어려움이죠 사실상 그럴 수도 있어요 군무원 시험에 가서 시험 보는 거 자체가 좀 싫을 수도 있어요 네 저도 이제 거기에 좀 말하고 싶어요 군무원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 같아요 군무원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 같아요 아니 어머니에게 굴복하는 게 싫을 수도 있죠 군무원 자체도 싫고 네 군무원 분들을 이제 뭐 이렇게 뭐 직업적인 어떤 평가를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아니 안 맞지 지금 성격 보세요 군대 들어가실 성격이 아니에요 지금 네 근데 꼭 군무원이 아니었어도 아마 어떤 직업군을 엄마가 권했을 때 이분이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냐면 본인의 이제 살아온 것들을 얘기해 주셨을 때 어렸을 때 엄마가 굉장히 예쁘게 하고 되게 정돈되게 키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감도 있었고 활발했다 친구들하고 문제가 생기면서 이거 좀 잘못됐는데 느꼈지만 거기에 어떤 용기를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중학교 가면 괜찮겠지 중학교 때 또 어려움이 다시 있었고 엄마는 계속 학원을 보내면서 너 기숙사 학교에 들어가라 공부를 엄청 시키신 거 같아요 그래서 기숙사 학교까지 성공해서 들어갔어요 어느 정도의 성취도 너무 있으신 거 같아요 근데 거기서도 관계가 잘 안 됐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좀 지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때 대학교까지 가셨는데 엄마의 사실 기대를 많이 받으신 분이다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근데 대학 입시 결과가 기대한 것보다 잘 갔는지 기대한 만큼 갔는지 못 간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분이 고등학교 때까지도 엄마가 한 말을 그대로 듣다가 어느 순간부터 엄마 말 안 듣기 시작하거든요 그 시점이 뭘까 이거는 이거는 자기 독립심이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가 이제 딸이 고등학생이니까 한참 공부 시키는 엄마들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한테 잘 시키는 것은 굉장히 뒷바라지 잘하는 건데 너무너무너무 힘든데 공부를 아침 주말까지 아침 9시에 가서 10시 오게 하는 그런 강제적인 공부를 시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엄마들이 하는 말이 근데 얘는 딴 거 할 게 없다 이거라도 해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가 잘 안 하니까 엄마가 되게 다정하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해 혹시 너가 이거 싫으면 그러면 이제 과외 안 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한대요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니까 자녀한테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그 말 어떻게 들려 근데 걔가 이러는 거야 그게 더 무서워요 저는 이제 단순히 그냥 엄마가 좋은 얼굴로 거짓말 말하니까 그게 무섭다는 건가 근데 얘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엄마가 저한테 정말 실망한 것 같아서요 엄마가 저를 정말 포기한 것 같아서요 포기했다고 느껴지는 거구나 네 그게 더 무섭고 더 슬프대요 애들이 그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공부 적성에 맞지 않는 공부를 해서 맨날 엄마 아빠한테 너 왜 공부 안 하냐 잔소리 듣는 그 힘든 것보다 엄마가 이제 나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견디는 게 너무 힘들대요 저 깜짝 놀랐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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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청소년 시기에 제가 어리다고만 느꼈던 애들이 그런 감정의 고통을 느낀다는 걸 진짜 깜짝 놀랐죠 근데 어 이 사연 보면서 좀 그런 생각 했어요 어느 순간 엄마가 너는 이거만큼 해야 돼 너는 항상 이쁘게 단정하고 거기 단장하고 가야 돼 1등 해야 돼 기숙사 학교 가서 공부 되게 잘해야 돼 이런 것을 나한테 되게 기대해 왔을 때는 오히려 어 이것도 건강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맞춰서 갔는데 어느 순간 엄마가 뭐 해 먹고 살 거냐 어 갑자기 물어보는 거야 생전 물어보지도 알았던 이제 엄마가 이제 나한테 기대한 게 없어진다 이런 느낌 그리고 군무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호사를 얘기했으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아 아 근데 이제 엄마가 나한테 이제 결국은 그냥 너는 너한테 기대 없어 결국 너는 나의 실패작이야 뭐 심하게 말하면 어 네 그런 느낌을 받는 거 굉장히 신구한테 무기력을 어 선사했을 수도 있겠다 어 이런 생각 들을까 꼭 이분이 아니더라도 이런 굉장한 큰 기대를 받고 살았는데 근데 그거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느끼는 많은 자녀분들이 그런 공포가 좀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생각 좀 들었었고 그래서 이게 그냥 어 엄마의 말을 거슬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 독립심 어떻게 보면 굉장한 슬픔일 수도 있겠다 어쩌면 두 개 다 어 그러니까 이분도 독립을 해야 되는 거네요 독립을 해야죠 정신적으로 네 그렇죠 엄마 없이 사는 거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실 네 너무 싫고 막 나가고 싶지만 막상 이제 정말 소나기에서 벗어난다는 건 무서운 일이거든요 무서운 거 같아요 이분이 어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견할 게 있어요 알바를 했더니 잘해 갔더니 막 잘해요 사람들이 괜히 이뻐요 그 사람들이 좋아서요 아니요 내가 이쁜 짓 해서요 맞아요 어 그래서 아 내가 이런 무현이 있어요 또 활력을 느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이 친구가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믿고 가셔야 돼요 엄마가 알려줬던 1등 했을 때 너가 예쁘게 단장했을 때 내가 가장 멋진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내 스스로 나가서 사람들하고 관계 맺었을 때 어 사람들이 날 좋아하고 내 이쁜 걸 봐주고 서로 소통이 되네 어 이런 느낌을 오히려 더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독립이 이분에게 도망가는 거 아니고 정말 이제 스물일곱이면 해도 돼요 해도 될 거 같아요 아 돈도 모았대요 대단해요 어 그 돈을 안 쓰고 모았어 독립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으니까 네 대단해요 돈이 없어서 붙다가요 맞아요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해야 되거든 네 그래서 저는 전략을 짰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험 보세요 보고 아 시험이 안 됐다 엄마 해보니까 나 안 맞는 거 같아 안 맞아 나 이 일이 좀 안 맞아 왜냐면 엄마 붙어도 이제 이겨 싸워도 이겨낸 수밖에 없어요 떨어졌다고 해야죠 붙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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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에 붙으면 죄송해요 제가 시험에 붙는다는 생각은 1%도 안 해가지고 지금 아니 그리고 이렇게 해서 붙으면 운명이 운명 맞아 맞아 우선 해 그리고 뭐 알바처럼 생각하고 그만두면 되지 돈 모아갖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에게 좀 잘 설명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왜 군무원이 안 맞는지 왜냐면 여러 사회 관계적 경험에서 이게 좀 이 단체생활 같은 거가 좀 힘들다는 게 저는 먹힐 것 같아요 이 엄마 그냥 싸워요 이제 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너무 힘들어 이 사람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군무원이 왜 안 맞는지는 이건 설득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태 네 얘기하고 나가는 거는 저는 좋다 네 얘기는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할 거는 당연히 마음의 준비를 해야죠 그거는 맞아요 그 정도는 감당하면 바로 뛰쳐나가면 되니까 맞아요 그러려면 이제 집에 있다가 마련해도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냥 나가면 안 되지 하잖아요 아니면 집살나요 얼마나 피곤한데 그럼 나가지 못하는구나 그럼 그거 엄마 얘기 또 들어야 되네요 일단 집은 만들어 놓고 집을 잡고 튈 준비 다 하고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예요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나 나가서 이런 여러 가지 독립 생활을 하면서 나를 다듬고 키워서 내가 한번 생활을 해보겠다 지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막 머리카락 붙잡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라도 이제 그걸 바른 해야 돼요 아니면 그것조차 너무너무 힘들고 무섭고 지금은 감당이 안 돼서 편지 써 놓고 튈 거냐 둘 중에 하나 하면 돼요 그렇죠 어쨌든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하하하하 그래서 여러분 하하하하 나가면 나가면 좋을 것 같아 이분이 알바를 못할 정도의 상태가 안 좋으면 나가면 안 돼요 나도 걱정할 텐데 맞아요 살 길이 있어요 알바해서 잘 했던 분이고 그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일을 못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무력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난 뭔가 막막한 기분이 드니까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건데 어머니랑 분리되면은 당연히 알바 찾아서 다시 월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사회에 목표가 생겨요 월세를 내야 되기를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하나 연장선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있잖아요 내가 이 일을 들어가면 그냥 끝까지 할 것 같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 못하겠다 이 얘기는 저는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우선 좀 해라 해라 뭐냐면 이제 너무 강한 엄마 너무 잘난 엄마한테 크다 보면은 약간 가려져요 이렇게 큰 나무 밑에 그늘처럼 좀 가려지다 보니까 까딱하면은 거기에 붙어서 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러다 보면은 이제 엄마가 계속 안 받아주면은 나는 내 약점을 더 숨기게 돼요 사람이 이게 그늘이 되게 좋은 나무면은 더 기대야 되잖아요 내가 부족한 걸 더 오픈하고 이런 거를 이제 돌봐달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더 숨어요 숨으니까 더 이제 이 큰 나무에 더 조그마해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점점 먹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서 나올 방법은 이 큰 나무만큼 돼야지만 나와야 된다 이런 착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멋진 거 내가 완벽하게 하고 싶은 직업 그런 거여야지만 이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엄마 계속 물어보니까 너 뭐 해먹고 살 거야 하고 싶은 게 뭐야 자꾸 이렇게 맞아요 나 하고 싶은 거 지금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상태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없는 거 괜찮다 지금부터 찾으면 된다 하나 이상할 거 없다 맞아요 지금 한참 그럴 때다 이상한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없어 나 지금 없어 근데 나가서 한번 찾아볼래 이거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용감하게 기분 좋게 나가라 그리고 그 의미를 아 내가 진짜 내 발로 내딛는구나 이렇게 의미를 뒀으면 좋겠어요 도망가는 거 아니고 우선 완벽한 걸 하고 싶으면 준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작은 거부터 알바 너무 좋아요 거기서 어떻게 인연이 생겨서 좋은 직업으로 가하고 이럴 지 모르니까 뭐든지 시작해서 시작하면 좋겠다 준비에 대한 준비 그러니까 괜찮다 그리고 당신은 그때 가서 분명히 이 정도 고집이면요 마음에 안 들면 그 직업 그만둘 수 있다고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세요 하시면 될 거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처음에 인사를 이렇게 하시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과 함께 지방에서 살고 있는 27살 무직 여성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셨는지 소개를 약점을 가려놨어 그러니까 지방 무직 이게 엄청 마음에 걸려있나 봐요 이거를 사실은 안 쓰셔도 이 상황은 다 이해가 되는 건데 굳이 자신을 표현하는 말을 이걸로 했다는 거는 정말 어머니 눈치를 오랫동안 봐오면서 나의 무슬모 무슬모의 상태를 자꾸 알려주고 싶어야 이걸 알려줘야 이 사람이 약간 뭐 속이지 않는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까지는 안 쓰셔도 괜찮다 상태에 대한 일을 하는 거니까요 자기를 저평가하는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어머니가 계속 그 평가를 긍정적으로 안 해줬기 때문에 네 27살 무직 여성 지금 사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30대까지는 직업이 없는 게 다양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제가 살아온 시대에서 많이 찾아 제 주변도 거의 다 그래가지고 너무 어려요 지금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면은 어머니가 이상한 걸 빼고는 본인의 상태는 이상한 게 하등 없어요 27살이 할 수 있는 충분한 고민 그런 시기인 것 같고 어머니 관계에서 이제 힘드시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이해가 되는 상황이고요 보통 이쯤 되면은 이런 어머니가 아니더라도 독립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네 부모님의 영향 밖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고민하는 시기가 오니까 그런 시기랑 좀 맞물리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어머니의 스타일을 보니까 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 고민을 하시는데 네 저희는 뭐 독립을 응원을 합니다 다행히도 돈도 있으시다고 하니까 이분이 회피 내지는 도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점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고 이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회피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한 걸음 내들이는 거지 앞으로 미운 오리 새끼가 나는 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 얘기하셨잖아요 분리가 없으면 좀 좋아지기 어려웠다고 봐요 이런 케이스는 그렇죠 예전에 5월 23일 날 제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 케이스하고는 다를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보낸 이 사연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일단 분리가 된 상태에서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지지 분리에 성공하지 못한다 독립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관계가 더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거든요 이게 집을 나가게 되면은 엄마는 상처받은 채로 힘들어하실 거고 그만큼 쏘아붙이게 될 겁니다 뭔가 잘 안 맞잖아요 앞뒤가 상처받으셨는데 쏘아붙이시고 네 그러면서 정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머니 상태가 굉장히 복합적인가 보다 상처를 받으시고 울다가도 쏘아붙이실 거라는 걸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래서 제 잘못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이따 잘못한 건 없어요 3개월 동안 공부 안 한 건 그렇게 잘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마음 먹은 친구들도 3개월 공부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 먹은 데가 1년 걸리시는 분들도 많아 그래서 제 잘못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저도 욱해서 화내지 않고 엄마 페이스의 도로 밀말리지도 않으면서 엄마가 좋게 풀어나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방법이 없어요 욱해서 화도 안 내고 엄마 페이스에 말리지도 않으면서 엄마랑 좋게 풀 수 있는 방법 없죠? 그 만약에 편지를 하셔서 대화를 하실 거면 몇 가지 대사를 준비하셔야 돼요 아 대사를 준비해라? 네 좋은 방안이네요 어떤 대사를 준비한 겁니까? 아직 젊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 탐색 중이다 그걸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미워서 나가는 게 아니다 내가 더 잘 살아보려고 건강해지려고 네 성숙해지려고 그래서 독립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지지해달라 네 이런 몇 가지의 대사들을 준비하셔가지고 꼭 해야 돼요 몇 가지 그러니까 막 화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어머니가 앞에 나타나서 막 인상 쓰고 그러면 어머니가 말을 멈추지 않고 폭격을 할 겁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몇 개의 대사만 정확해서 종이를 약간 적어가 적어서 보면 되지 네 그렇게 해서라도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정 안 한다 못 하겠다 뭐 네 맘대로 해라 뭐 이러면 이제 나오시면 되고 그때 나오면 되죠 그것조차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스트레스를 받아서 못 하겠다면 편지수 놓고 쳐야 돼요 아니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할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그분이 판단하시겠죠 지금 이제 조금 거리를 두셨던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는데 몇 가지 대사 분명히 한마디 한마디 시작하자마자 엄마가 열마디로 반박을 할 건데 그럴 때 머리 하얘지지 마시고 외운대로 외운대로 용기를 내서 해보는 연습? 근데 이게 이런 경우면 엄마가 갑자기 반항하지 않던 애가 반항을 한다 그럼 충격을 받거든요 엄마가 어머버 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오히려 단호하게 얘기를 하면 돌려서 좋게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나는 이대로는 집에 있기는 어렵다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했다 이러면 충격 받으시거든요 그러면 어머니가 좀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감정 기복이 심한 분이라 안돼요? 화를 내는 방법을 아시더라도 울고불고 할 수도 있어요 아 울고불고 흔들리지 않아 어떻게 네가 나도 이럴 수 있어 근데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저것 하다 보면 화를 내든지 하다가 포기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엄마가 워낙 강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친구가 독립적으로 어떤 말을 한다는 거에 진짜 다방면으로 그걸 막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화를 내든 울든 아니면 너 잘되나 보자 뭐 비난을 하든 근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게 뭐냐면 엄마가 하는 말은 엄마의 엄마의 특성이니까 말하는 거지 진짜가 아니에요 나에 대한 진짜 평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는 그냥 나를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방도를 하는 거다 방법을 몇 가지 썼나 차라리 세고 계세요 그 내용을 듣지 말고 이 방법 썼네 이 2번 썼네 3번 썼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엄마가 주는 걸 그대로 받지 말아라 그리고 나는 내 말 하고 이 말을 잘 하려면 우선 자기가 스스로 혼자 좀 생각하세요 이 독립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도망 아니고 내가 한 발 내딛는 거다라는 거에 내가 딱 중심이 잡혀야 엄마가 막 이렇게 해도 딱 할 말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딱 마지막에 이런 말 하면 어머니의 허락은 필요치 않습니다 하하하하 이것만 외워라 이것만 외워라 이것만 외워라 좋아요 마지막 한 말 어차피 난 나갈 거기 때문에 괜찮는데요 그러면 어머니가 분명히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할 겁니다 저희도 지금 웃고 말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말하기 어려운 대답이야 네 어쨌든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 독립의 의미에 대해서 이거 정말 좋은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도망가는 거 아니고 회피하는 거 아니고 네 네 네 네 그렇죠 새로운 도전 인생에 대한 시작이죠 네 그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독립을 응원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결단이 내려졌을 텐데 네 네 네 방송을 듣고 결단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혼자 보고 있는지 같이 보고 있는지 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영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사 신성미입니다 네 심리학자 김태영입니다 네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메일로 받아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들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고민도 괜찮고요 긴 고민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메일 주소로 사연 보내주십시오 자 지난주 방송 댓글 반응 먼저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이제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싶다 하셨던 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따뜻한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네 읽어주시죠 다름 아님 왜곡된 사회가 어떻게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보여주는 너무도 생생한 사연이네요 촛불전진 같이 좋은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힘내세요 라고 응원해 주셨고요 네 또 쏘님 김태영 소장님의 편애는 사랑 아니다 편애를 받으면 망가진다 라는 말씀에 뜨끔했네요 형제 좀 그런 사람 있습니다 학대 당한 사람과 편애를 받은 사람 둘 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데요 한 명은 사람을 너무 많이 사귀고 인정받으려고 안간힘을 쓰고요 후자는 대학에서 좌절 후에 아예 사람과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됐습니다 사연자분께서 마음이 치유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앤님 사연을 듣는데 이게 진짜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충격입니다 어떻게 자식이 아무리 미워도 짐을 싸놓고 쫓아내죠 우리 아빠도 걸핏하면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가족이 지옥에서 살았는데 사연자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아버지가 성추행한 거나 엄마의 사이코패스 짓이나 세 분이 사연자의 부모를 아주 제대로 비난 좀 퍼부어 주시지 사연자분은 살아있는 것만 해도 대단해요 저희는 비난 좀 더 퍼부을 걸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라윈님 40의 나이에 어딘가 취직하여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자신이 좋은 것을 가졌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먼저 사랑하시고 수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혼자여도 괜찮아요 하셨습니다 사람을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그동안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으셔서 고생하셨던 사연자분이었는데요 후기를 보내주셨어요 후기가 매우 길게 왔었습니다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 있으세요? 읽으면서 사실 이제 더 세세한 것들을 알게 돼서 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는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더 공감할 수 있었는데요 사학적인 얘기들이 많아 가지고 좀 고민을 하다가 처음 얘기 꺼내보신 부분들 이런 분들은 좀 오늘 후기로 소개해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꺼내보셨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연자분께서 조금 마음이 좀 더 강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사연 후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정치적 사회적 일들로 바쁘고 힘드실 텐데 이 작은 사연 하나에 시간을 내주시고 분석해 주신 도구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대인관계에 대해 기복이 심한 것 불안정한 것 사랑받기를 졸업하지 못한 부분 모두 동감합니다 어려서부터의 극단적인 행동사고가 현재의 대인관계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고 늘 저 자세로 타인을 대하는 문제도 역시 공감합니다 또한 저를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 취약한 부분도 그러합니다 심리상담은 몇 번 시도해 보았지만 그 횟수는 매우 짧을 수밖에 없었어요 대부분 여자 상담가였고 남자 상담가는 세심하지 못하더라고요 어머니 또래 여자들을 거의 믿지 못하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고요 저를 왕따시키고 공동체로부터 밀어내고 험담을 하고 남자랑 엮어서 나락으로 보낸 모든 사람들이 여자였으며 남자들은 저를 한 사람이 아니라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것에 그들의 책임만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의 저 자세 다 줄 것 같은 나약한 부분 뭔가 병적인 느낌 등이 이용하기 쉬운 대상으로 보였을 수 있겠죠 사람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는 인간성이 될 수 없겠지만 성별, 연령, 지위, 사회적 위치 등으로 이용당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라도 사람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면 우습고 한심할까요?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원인을 탐색하고 자해와 자살 문제도 생각하고 사랑받기 졸업에 대해서도 오래 생각했고 사회에서 마주치는 사람과 내 삶에 없는 사람들의 문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받기에 대한 졸업을 영원히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다만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는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도 저의 가까운 곳에 사람을 두지 못한 것 같고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힘들지만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그냥 저의 운명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기에 회사에서 굳이 깊은 관계를 원하지 않죠 저는 다른 관계가 없기에 회사에서 자꾸 깊은 관계에 몰두합니다 그런 언밸런스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을 지키면서 적당히 잘 지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잘 알고 조금씩이나마 나아지고 있다고 여깁니다 충동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자해는 충동이 맞습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어서 술을 맞으면 자해 충동을 느낍니다 다만 자살 시도는 지혜로운 마음 따위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차원의 것이죠 저는 삶이 나를 짓밟는 것이 되면 나의 존중을 위해 죽음을 택하는 것이 더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쪽이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삶이 그 고귀함을 잃는다면 아니 더 나의 나댐을 지킬 수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밥이란 말을 극혐하는 애도 엄마는 계속 반찬을 보냅니다 이것이 엄마의 화해 방식일까요? 40대인데도 저는 그것을 먹자마자 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내는 족족 버리고 있어요 아직도 엄마는 반찬을 보내면서 언니를 부탁한다 라는 말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언니를 돌볼 수 있을까요? 엄마가 때리면 뒤이어 저를 때리던 사람인데요 저는 고아가 부러운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질투하거나 질투라는 게 뭔지를 아예 느껴본 적이 없는데요 김태영 소장님의 추미애 전 장관님에 대한 심리 분석을 들으며 처음으로 그 사람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정말 든든했겠구나 그래서 저렇게 멋진 정치인이 되셨구나 하고요 사랑받기를 포기했지만 사랑하기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제 모순입니다 그래서 매일 제가 좋아하는 이재명 대표님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날을 보며 김태영 소장님의 방송과 책을 읽으며 희망을 가져봅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라고 후기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꺼내놓으셨거든요 솔직하게 이야기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보시면서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읽고 나서는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소통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설명을 더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건 혹시 좀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아닐까 싶어서 좀 염려되긴 했어요 그래서 메일을 간단히 좀 보내기는 했는데 상담센터 소개해주는 지난주에 방송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염려돼서 좀 마음이 쓰였습니다만 제한된 방송 안에서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를 꺼냈던 것 같아요 자해와 자살과 관련한 목숨과 관련된 부분 말씀해주신 분이 어떤 간절함일지 다는 몰라도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긴 하지만 저는 어쨌든 이분이 자기를 탓하면서 그냥 세상에서 없어져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혹여나 하고 계신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말을 가장 좀 중요하게 전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요 지혜로운 마음 저도 그때 소개해드리면서 이게 참 어려웠거든요 어렵죠 그거를 얼마나 그 사투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너무 우습게 들렸겠어요 그런 말 할 때 저도 사실은 되게 좀 낯부끄러운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은 이게 굉장히 그 시작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가는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꼭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그 지혜로운 마음 꼭 한번 시도해보셨으면 좋겠고 하시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또 뭐 사연 보내주시면 좀 더 세부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뭐 사연이든 뭐 매일 뭐 회신으로든요 그래서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시도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든든한 어른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사람이 망가지진 않잖아요 또 지금 열심히 살아내신 부분이 있으니까 또 잘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지내셨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계속 좀 우리 방송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이야기를 꺼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또 힐링되기도 하고 저는 이 추미애 전 장관 얘기 있잖아요 저 그 방송할 때 제가 힐링이 됐거든요 오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게 부럽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거가 주는 또 힐링이 있죠 그런 게 있죠 제가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와 저런 사람도 존재한다는 거 사람에 대한 희망과 믿음이 막 생기는 거니까 그렇지 믿음이 생기는 것들 아마 그런 걸 느끼신 거 같아요 이재명 대표나 추미애 장관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큰 힘을 얻고 계신 거 같아서 그런 건 다행인 거 같습니다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조금만 추가로 말씀드리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이용을 당해왔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이용한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거절하지 못한 이유가 그렇게 해서라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 뭐 이 얘기를 쓰셨는데 그건 이제 본인이 알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라도 거절을 하면 인간관계가 다 끊어질까 봐 무서워서 지금 어떻게 보면 거절을 못하는 패턴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저는 역으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거절을 해야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는 쪽으로 거절을 못하면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만 옆에 붙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거절하기 시작하면 이용해 먹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정말로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괜찮은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진다 그래서 발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거절하면 좋은 사람을 못 만날 거가 아니라 거절을 해야 만날 수 있다는 쪽으로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사랑받기에 대한 졸업을 영원히 하지 못할 것 같다 다만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는 된 것 같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사랑받기를 졸업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랑받는 것에 대한 포기예요 어릴 때 충족되지 못했던 욕망들 중요한 욕망들은 성인계에 대해서 채울 수는 없잖아요 채워지지도 않고 포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심리상담사 치료의 본질은 거기에 있다고 보는데 이분이 지금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됐다면 졸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순이 아니라 같은 얘기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지금 욕 좀 해드릴까요? 문제가 있다고 지금 알고 계시지만 역시 미련이 남아서 엄마의 화해 방식일까요? 하고 묻잖아요 본인도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언니 부탁한다고 말하려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누가 봐도 그렇고 본인도 알 거거든요 근데 일말의 기대가 또 있는 거예요 엄마의 화해 방식일까 근데 이걸 버려야 돼요 이거를 포기해야 돼요 이거 버려야 돼요 엄마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이걸 다 놔버려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저는 이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는 어머니한테 반찬 보내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지경까지 가야 돼요 필요 없으니까 보내지 마세요 어머니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의 반찬을 받으면 토가 나와서 못 드시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얘기하고서는 안 받아야죠 집밥이 제일 싫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부모들 이런 때에서 이분이 뭔가 있어요 아직도 미련이 있다라는 건데 마지막에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요 사랑받기를 포기했지만 사랑하기는 포기하고 싶지 않다 이게 제 모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거 모순이 아니라요 이게 해결이에요 해결책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랑받기는 포기해지만 사랑하기는 하시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사연자분께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마지막 모순이 아니고 이게 해결책이라는 쪽으로 생각하신 겁니다 사랑받기는 포기하시고 사랑하기를 하면서 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좋은 사람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고 좋은 사회관계 만들어질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저는 이제 엄마의 화해 방식일까 이런 느낌을 가져보거나 생각을 떠올려 보는 거는 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결정을 할 거인지에 대해서는 아 나는 이건 안 하겠다고 결정하면 되는 문제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자체가 되게 이상한 건 아니고 영원히 우리가 또 그런 경우들이 있죠 미운 걸 알면서도 포기가 안 되는 마음 그렇지만 꼭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것과 같은 결정을 내리진 않아도 된다 다른 결정 내려도 되고 하나 또 전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연을 들으시고 저도 비슷한 고민이 있는 것 같다라면서 간단하게 저도 혹시 추천 받을 만한 상담 센터가 있을까요? 이렇게 메일 보내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이 용기 내신 이런 사연들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공감적이고 마음을 울리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도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게 이제 사회가 어쨌든 바뀌면 좀 나아지실까요? 그럼요 많이 좋아지죠 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이거 엄마가 때리면 뒤이어서 언니가 자기를 때렸다고 하잖아요 네 이 언니는 도대체 어떤 상태인 건가요? 그게 편애이기도 하고 엄마를 무서워하는 것이기도 하고 군대에서 예를 들어서 병장이 때리잖아요 신인들을 근데 이 병장이 얘만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애들도 때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어떤 애들로 바뀌느냐 병장이 때리는 것을 지시하지 않아도 알아서 때리는 사람이 돼요 몇 년 만에 네 그러니까 보통 사회생활할 때 정상위 사람들도 군대에서 극한 상황에서 1, 2년만 굴러면 그렇게 바뀌어요 네 이게 정신병의 심각함이거든요 근데 그 언니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느끼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편애니까 그럼 사랑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또 폭력적인 어머니 네 어머니가 또 체벌을 많이 하고 폭력을 많이 쓰시는 분이니까 그 두려움을 느끼고 또 동생이 어머니한테 학대당하는 모습을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죄책감을 느끼겠죠 네 그 과정에서 죄책감도 있겠지만 어머니 쪽으로 동일 씨의 가슴이 높아요 네 엄마 편을 들지 않으면 나도 동생처럼 될 수도 있어요 네 그 공포 때문에 동일 씨를 하면서 동생이 진짜로 문제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아 그래서 호남 차별이 경상도부터 충청도가 더 심해요 네 네 조사를 해보면 왜 그럴까요 센 쪽에 붙어야 되니까 네 붙어야 되니까 네 그런 심리가 생겨버린 거예요 네 위에 있는 병장보다 상병들이 더 괴롭혀서 윤희병이 죽었거든요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아서 하는 사람들 네 언니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망가뜨린 거죠 어머니가 그렇죠 엄마가 두 가지 방법으로 네 편애의 방식으로 언니를 망가뜨리고 이분은 학대에서 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언니가 이제 조명병을 앓고 상황이 더 안 좋은 거잖아요 안 좋은 거죠 더 안 좋다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지만요 근데 언니를 부탁하는 거는 진짜 아 나는 이 부모님들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어 이거를 어떻게 이 분한테 부탁할 수가 있지? 그리고 그 반찬을 보내면서 네 사과를 하면서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통 염치가 없다고 네 대단한 부모님들이신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마음 얘기 한 번만 하면은 네 자살 시도는 지혜로운 마음 따위로는 없어지진 않죠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중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렵죠 그리고 정확히는 자살 시도 때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짧은 어떤 다른 전환이 더 필요하고 지혜로운 마음은 이제 관계 있잖아요 사람하고 지내는데 저 사람한테 갑자기 소리 지르고 싶거나 저 사람하고 갑자기 절규하고 싶거나 이럴 때 내가 지금 하는 말이나 행동이 우리 관계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조금 더 텀을 두고 고민해보자 이때 쓰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자애나 자살 시도 말고 관계에서 벌어지는 이 사소한 고민들이 커지기 전에 맞자 이거죠? 네네네 자애와 자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진짜 1, 3, 3, 3인가요? 전화하는 게 제일 사실 저는 지금 추천드려요 아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전화해서 누군가를 상담하고 저희가 아래 자막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나 아니면 최근에 제가 한 뮤지컬 하나 보고 왔는데 이렇게 관계에서 막 조절이 좀 어려울 때 그때 쓰라고 하는 알려준 방법 중에 지혜로운 마음하고 그런 라인에 있는 건데요 얼음을 쥐는 거를 이제 그 뮤지컬에서도 알려줘요 근데 실제로도 많이 써요 얼음을 찬 얼음을 손에 쥐고 내가 막 너무 혼란스럽고 조절이 안 되고 통제가 안 됐을 때 강력한 고통으로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린 거죠 이게 전환되는 거 내려가지 않을까 네 좋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분명히 저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 받기를 포기하면 좋은 사람을 분명히 만날 수 있어요 왜냐면 그런 거 못 보는 사람들 또 있거든 사람들이 대화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못 보는 사람이 있어 꼭 그런 사람한테 가서 말 시키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챙기고 싶어 하고 그래서 좋은 사람들이 충분히 저는 곁에 많이 있을 거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이미 그 나쁜 사람들과 더 관계를 빨리 맺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좀 오래 지켜보고 오거든 그렇죠 바로 그날 얘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바로 오지 않아요 좀 지켜보고 어? 쟤가 왜 저러지? 되게 우울해 보이네? 며칠간 저러네? 그럴 때 한 번씩 말 시키는 분들이 진짜 좋은 분들이거든요 무슨 일 있어? 이렇게 그래서 그 시간에 조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좋은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은 좋은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안 무너진 거예요 네 아까 그 사연 듣고 전화 메일 보냈다는 그분을 차라리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이게 자외 충동 같은 거 누르는데 진짜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다니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얼굴도 모르고 그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 사연 읽고 나한테 공감해 준 사람이 있었지 그 사람 어떻게 지낼까 그 사람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자기를 좀 이렇게 다뤄주시면 좋겠다 좋은 생각입니다 네 그것도 좋네요 네 또 고민 되실 때 메일 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독특한 사연이에요 그죠? 네 저는 아버지를 여의고 고향인 외가에서 취약 전까지 키워지다 취약을 계기로 이미 상경에서 살고 있던 친가로 와서 서울에서 살며 공부를 마쳤습니다 친가는 단칸방의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화목하였습니다 제가 첫 손주의 첫 조카라서 할머니 삼촌 고모의 보살핌으로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컸기에 부모님의 부재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삼촌들과 고모가 결혼하기 전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가 있는 친구들보다 내가 더 사랑받고 잘 컸구나 내 복이었구나 하고 생각할 정도로 저를 키워주신 분들께 그 중 가장 영향을 많이 주신 큰삼촌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제 교육과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큰삼촌은 민주화 운동을 하다 고모네 감옥살이도 겪으셨어요 결혼도 하셨지만 자식도 없었고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경비일을 하면서 번도는 주식 투자로 다 소진하였지만 지금은 먼저 귀향에 있던 제 권유로 귀향하여 연금을 받으며 넉넉하진 않지만 걱정 없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고향에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삼촌과 따로 살고 있지만 자주 만나 외식도 하고 이런저런 사회 문제에 대해 토론도 하는데 소통이 안 되어서 정말 힘듭니다 큰삼촌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셨지만 가족 중에 제일 영리하고 독학으로 공무원에 합격해 공무원 생활도 하셨던 분입니다 70년대 학생 운동권에 아는 분도 많고 사회과학 지식도 뛰어나십니다 저 역시 큰삼촌의 영향으로 학생 운동, 노동 운동을 하였고요 고모 말로는 큰삼촌이 다정다감하신 분인데 감옥 다녀온 후로 이상해졌다 말씀하세요 반면 저는 문제를 회피하거나 그냥 지나치는 성격이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려 하고 잘못에 대해 그냥 지나치지 못하죠 또한 제가 잘못했을 때에는 솔직하게 시정하고 사과할 뿐만 아니라 상대가 잘못을 하였을 때 시정하고 인정할 때까지 따지고 묻는 성격입니다 고모 말로는 사람을 질리게 할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큰삼촌의 억지스러운 주장을 간과하지 못하고 자주 언성을 높여 싸우게 됩니다 큰삼촌은 진보 당원으로 활동하고 진보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행동은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들하고 똑같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엔 언행 불일치 자격지심에 과시욕 인정욕이 너무 강한 것 같습니다 저와의 논쟁에서 지면 제가 큰삼촌을 무시할 거라 생각하시는 건지 절대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큰삼촌이 밥을 사고 제가 큰삼촌과 지인분에게 차를 대접하며 요즘 온화한 겨울 날씨에 대해 대화를 하였는데요 큰삼촌이 이산화탄소에 의한 온실효과로 이런 지구온난화에 대한 주장을 사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근거로 탄소는 산소보다 무거워서 하늘로 올라갈 수 없다는 주장을 하셨고요 지구의 바닷물이 증발하여 우주로 날아가면서 지구의 물이 줄어들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라면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정책을 모두 부정하셨습니다 제가 물의 순환을 근거로 지구의 물의 양은 변화가 없다는 자료를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보여드리고 근거를 들이대며 반박해도 제 말은 외면하고 자기 주장만을 고집합니다 황산은 모래라 탄소보다 더 무거운데 그럼 어떻게 공기를 오염시키며 떠 있는지 설명해보시라 반박해도 자신의 주장이 틀렸음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떨 때는 윤석열 한동훈을 보는 것 같아서 한숨만 나와요 자식도 없어 제가 돌봐드려야 하는데 이분을 이 상태로 내버려 두어야 하는 건지 제가 어찌 되어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큰삼촌은 나쁘신 분도 멍청하신 분도 아닌데 큰삼촌의 이런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을 접할 때마다 고문을 받아 정신이 이상해지신 건 아닌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큰삼촌에게 저런 황당한 사고를 주입하는 이상한 세력이 있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요 큰삼촌과 논쟁이 될 대화는 하지 않으려 노력하지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결국 그냥 입을 다물게 돼요 이렇게 외면하면 해결될 문제겠지만 외면할 수 없는 분이라서요 큰삼촌을 제대로 이해라도 할 수 있다면 맘이 편할 것 같아서 상담 신청해 봅니다 처음 오는 유형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진보 진영에 계신 진보적인 사고를 갖고 운동을 하셨던 분인데 최근에 이상한 주장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대화가 잘 안 통한다 태극기 부대 갔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거는 선생님 먼저 한번 얘기를 해주셔야겠네요 논리적으로 설득이 잘 안 되는 사람 반대 증거를 제시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 이 경우에는 대체로 지적인 차원에서 이런 걸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문제가 있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면 대체로 마음의 상처거든요 예를 들면 불건전한 욕망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왜곡된 인식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에서 소위 보수 세력들이 보수라고 하기에는 극우파쇼적 사고방식인데 그걸 왜 붙들고 있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공포거든요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설득이 안 되거든요 그거랑 비슷해요 또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은 그 죽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는 순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슬픔이 그래서 그걸 거부합니다 진실을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어떤 정보라든가 진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심리상태에 또 심장 상처에 큰 영향을 받거든요 일단 그 일반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삼촌의 문제는 큰삼촌의 문제는 지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마음의 상처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점이고요 이 큰삼촌이라는 분이 보면 민주화운동하고 고문도 당하고 감옥살이도 하시고 파란만장 인생을 사신 분 아니에요? 네 근데 이 70년대 학생운동권이 아는 사람이 많다고 보니까 나이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노인 왜냐하면 저보다 위인 거란 말이에요 제가 80년대 학생운동을 한 사람이니까 저보다 위면 거의 뭐 60대? 더 많이 지셨을 수도 있고 네 정도 되실 것 같아요 노인이시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이 운동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상처 또 좌절 뭐 이런 것들을 겪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고문도 당했고요 감옥살이도 하셨는데 고문받고 감옥 갔다 온 뒤에 삼촌이 좀 이상해졌다 이렇게 고모가 평가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뭔가 그 안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감옥살이나 고문 받으면서 왜냐하면 그 이후에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겨내고 극복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이때 이미 좀 문제가 생겼을 것 같고 70년대든 80년대든 어쨌든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세상이 바뀔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청춘을 불태웠는데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오는 이 패배주의 허무주의 이런 게 굉장히 심해요 거기에 따른 어떤 자괴감 자기 혐오 이런 걸 가진 사람도 많고 이런 것이 삼촌한테도 아마 저는 일반적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비 회사하면서 본도를 주식 투자한 것도 사실 운동했었던 분하고는 맞지 않는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마 운동하는 과정에서 받은 상처들 때문에 나타난 현상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이분한테 삼촌이 나쁘신 분도 멍청하신 분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큰삼촌을 본인이 모셔야 된다 가족도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왜냐하면 어릴 때 가장 사랑을 많이 주신 좋은 분이었던 거 아니에요 이 삼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어요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것을 기본으로 둘 필요가 있다 현재 말이 잘 안 통하고 자꾸 논쟁이 붙고 고집을 부리는 측면을 좀 부각시켜서 생각할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릴 때 경험했던 그 좋은 삼촌에 좋았던 어떤 기본적인 인성 그리고 현재 중요한 것은 진보당원이에요 네 국힘당원이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네 거기 또 두각을 나타내셨을 네 아니 그 사연 보내오신 분들의 대부분의 고민은 부모가 이 국힘당원 이거라서 미칠 것 같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진보당원이거든요 네 이것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이 나이대에 그렇죠 나이 드신 분이 그래서 저는 일단 그걸 되게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역시 우리 삼촌 네 그렇죠 좋으신 분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큰삼촌에 대한 이해를 하고 싶다 그랬죠 네 저는 그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이해라도 할 수 있다면이 아니라 이해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큰삼촌과 뭔가 대화를 하려면 큰삼촌이 살아온 인생을 이해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받은 상처 온갖 마음의 상처 예를 들면 초등학교를 졸업을 못하셨다고 나왔는데 학생운동 출신들하고 잘 알고 지냈다 그럼 그 과정에서 받는 열등감 모욕 멸시 이재명 대표와 경로 같은 그런 거 없었을까요?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거기로부터 과시욕 같은 게 생기거나 자격지심이 생길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이분이 아셔야 되고 그래서 삼촌이 지금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삼촌과 지금 의견이 다르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작곡을 설득하려고 하실 게 아니고 삼촌이 하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질문하시면서 삼촌 옛날에 학생운동 한 사람을 많이 아시는데 그분들하고 어떤 활동 하셨어요? 그런 얘기 좀 듣는다든가 감옥은 어떠셨냐 고문 경험 같은 것도 물어본다든가 삼촌이 얘기하실 준비가 되었다면 삼촌이 얘기를 자꾸 할 수 있게 해주면서 들으시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내가 맨날 듣기만 하고 내 얘기는 언제 하냐 그러면 아직 기회가 많아요 삼촌 나이가 많고 이분은 아무래도 젊을 거 아니에요 삼촌보다는 앞으로 기회가 있을 테니까 일단은 좀 충분히 들어준다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삼촌도 그렇게 되면 굳이 조카하고 귀여운 조카하고 논쟁하고 그러고 싶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자기 얘기를 들어주면 또 하다보면 자기 속얘기도 털어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마음의 상처도 또 토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걸 뭐 내가 치료해준다 이런 생각할 게 아니고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죠 이해를 하시는 것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삼촌에 대한 인생에 공감이 가잖아요 파악이 됐단 말이에요 삼촌이 이런 마음의 상처들이 있구나 그동안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겠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 그 다음에 삼촌이 가진 소위 이분이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들을 바꾸는 것은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연스럽게 네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고요 용이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사실 안 바뀌었던 건 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부차적이라고 봐요 이런 거는 사실 진짜 안 바꿔도 돼요 제가 아는 사람은 지구평평설 인생을 하는 수도 있어요 안 바꿔도 되잖아 우리 지구 밖으로 나가실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그걸 가지고 언제 갈 이유가 없어요 그냥 토론하다가 의견이 다르고 삼촌이 다소 좀 이상한 얘기를 하시더라도 견해가 다르다는 걸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 돼요 그래서 싸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근데 저는 이런 쪽인데요 그럼 삼촌도 그렇게 말하는 거 그렇지만 나는 아니야 국힘당이 좋아요 이런 거 싸워야죠 안 돼요 당신 진보당이 있는데 어떻게 국힘당을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아니고서는 피대세울리가 젖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성격도 얘기하셨지만 좀 끝을 봐야 되는 성격이긴 한데 그게 어느 쪽에서 끝을 봐야 되냐면 삼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또 어떻게 보면 격려해주고 이런 쪽에서 끝을 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이런 생각이 다른 것에서는 오히려 열려있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천천히 그냥 여유있게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과 한 마리 하시죠 이분이 삼촌하고 비슷한 구석이 있다 들었어요 그렇네 그래서 아마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삼촌을 이해하면 아마 많은 부분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아빠를 일찍 열렸다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얘기는 없었는데 이렇다면 사실 아빠의 역할을 대신한 게 큰삼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삼촌이 아버지이고 어머니가 어떤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그래도 아빠는 이유가 있잖아요 돌아가셨어 그래서 나를 혼자 둔 거를 내가 수용돼 엄마는 어떤 사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는 아버지가 그래도 돌아가서 일찍 돌아가셔서 그렇지 나한테는 되게 든든한 어른이 있다라는 상징이 큰삼촌인 것 같고 이런 큰삼촌에 대한 기대 그리고 내가 닮아야겠다고 생각한 그런 모습들이 좀 바뀌어가는 게 되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상담에서도 우리 엄마고 옛날에는 되게 말 잘 통했는데 갑자기 지금 요새는 막 얘기도 안 통하고 막 이런 날씨 답답해하고 그 자체를 되게 뭘까 슬퍼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 기대가 컸구나 맞아요 그래서 그 슬픔이 좀 화처럼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부모님한테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자꾸 짜증내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 이 큰삼촌이 참 이 사연자분한테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겠다 그래서 이렇게 부대끼는구나 오히려 이 생각 우선 좀 했어요 근데 큰삼촌이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했지만 나라를 위해서 내가 되게 그 사명감을 열심히 했는데 그거에 대한 하모 메아리가 없었어요 아무런 인정도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경비를 하게 되었고 뭐 하여튼 어려운 일들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쩌면 이 삼촌 입장에서는 그 내가 말하고 있는 지식의 이런 것들이 내용적인 것보다도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그 자체가 되게 어쩌면 중요한 사람일 것 같거든요 이 사연자분도 어떻게 보면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자세히 써주시진 않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건드는 일들은 사실 되게 질리게 할 정도로 이렇게 꼭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산화탄소 뭐 이거 그냥 넘기세요 저라면 알려드리면 이런 거예요 삼촌한테 신환경 정책을 모두 부정하셨잖아요 근데 이거에 꽂힌 것 같아 여기에 이제 뭔가 진보적 가치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이거는 나는 양보 안 되는 것 같은 거를 이제 사연자분도 느끼시는 것 같고 삼촌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 말 중에 진실은 탄소가 산소보다 무거운 거 맞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에 삼촌 얘기하잖아요 맞아 삼촌 탄소가 산소보다 무겁지 야 그럼 진짜 그런 생각 할 수 있겠다 그렇지 가능성도 있는 얘기네 맞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 했어? 삼촌에게는 그런 그 시대와 맞지 않게 진보적인 생각을 했고 새로운 것을 근데 그 얘기 때문에 잠깐 하시니까 이 기후 위기를 지금 글로벌 자본가들이 이용해 먹고 있어요 상당 정도 이혼 추구를 위해서 거기에 대한 반감이 상당 부분 있고 진보 쪽에 그 흐름을 삼촌이 좀 알고 계시니까 기후 위기는 거짓이다 만들어낸 거다 그건 이제 트럼프가 하는 얘기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진보 쪽도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크게 있어요 환경 문제를 자본가들이 이용해서 지배를 구축하려고 한다 이건 또 사실 합리적 의심이거든요 실제로 행동하고 있고 삼촌이 하는 말이 완전 사실 무건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그런 얘기를 할 만한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싸울 리가 없다 이거죠 제 얘기는 비슷한 맥락에서 마지막에 나하고 뭐가 틀리다고 거기에 굳이 꽂히실 필요 없고 그냥 삼촌이 얘기하는 거 그대로 들으세요 이거 뭐 정책 얘기도 아니고 진보정 얘기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우선 하다 보면 맞닿는 부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결국 얘기하다 보면 맞아 자본가 이렇게 하면서 힘이 합쳐질 수도 있고 근데 대응을 물의 순환 그렇지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똑같은 과학적 근거로 이러면 진리게 하겠어요 그 얘기를 한 게 아닌데 계속 어떤 하나하나 사실관계를 반박하고 싶으신가 봐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은 알겠는데 이게 삼촌한테 잘 맞지 않는 방식인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그거는요 삼촌만이 아니고 누구한테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런 방식 별로 안 좋아요 한동훈 씩이에요 잠깐 아 진짜? 하나하나 이렇게 물고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보통은 토론을 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바꾸고 싶으면 뭐가 좋으냐면 한동훈 씩 질문이 아니고 상대방이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거 있잖아요 허점을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상대방이 답변을 잘 못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황하지 그 당시에 바로 인정 안 해 그 대신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벌면서 본인이 생각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바꿀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훨씬 효과적이지 유튜브 이거 봐 좀 이렇게 된다잖아 이렇게 반박해서 바꾸는 거는 되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에 어떤 친구가 한국전쟁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6.25전쟁이라고 부르잖아요? 한국전쟁으로 부르는 게 사실 통용되는 이해하기 쉬운 명칭인데 전쟁의 성격을 담기도 했고 근데 어떤 친구한테 정말 다짜고짜 야 너 6.25전쟁을 한국전쟁으로 불러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 친구가 왜? 그랬더니 설명을 해줬죠 그랬더니 얘가 반박을 막 반박을 이만큼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바뀌잖아요 근데 얘가 그거에 어 어떡하죠? 얘랑 어떻게 대화를 하죠? 이거를 또 일일이 반박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들어볼 만한 논리였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논리적으로 파고리는 거에 또 논리적으로 하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왜 그렇게 보면 안 되지? 둘 중에 넌 어느 게 맞다고 생각해? 이런 식의 대화가 좋은 거지 반박하기 위해서 반대논리를 들이밀면 그거를 듣고선 정말 감동받았어요 제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생각을 바꿀게요 이런 사람 정말 드물어요 그런 사람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현실에서도 설득이나 토론을 잘하고 싶으면 그런 방식의 논박 같은 거는 별로 좋지는 않다 그거는 TV 토론회 같은 데 있잖아요 적들과 싸우는 국힘당과 이쪽 진보가 싸우는 그런 데서는 그렇게 해야지 네네 맞아요 밀고 들어가면서 작사를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의 그런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편이랑 논쟁을 할 때는 진짜 선생님 말대로 그냥 거의 90은 들어주고 네 맞아요 그것만 해도 다음에 제 얘기 들어주시다라고 다음에 들어주시다라고 그런 방식이 좋다 사연자분도 만약에 그 생각이 상대에게 수용 안 되면 내 말이 틀렸다는 건가? 이렇게 이루나 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렇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렇게 느끼시나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 얘기 물어보는 거 우리도 이제 아빠랑 되게 대면대면 하다가 나이 이제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조금 가까워지잖아요 그럴 때 옛날 얘기 같은 거 하면 가까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짜로 삼촌은 어떻게 그때 그 시절에 그렇게 할 수 있었어? 와 삼촌 나는 진짜 삼촌 보고 배운 게 많잖아 지금도 어떻게 이 나이에 진보당을 할 수가 있었어? 이렇게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러면 삼촌이 그냥 내 얘기 엄청 기울여지실 것 같아요 삼촌은 또 사실 그런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속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이분이실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죠 대화도 통하고 덕분에 삼촌의 영향으로 학생운동 모동도 하니까 경험도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말대로 진짜 삼촌에 대한 기대가 있나보다 그렇죠 나랑 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하고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싶은 맞아요 근데 그게 100% 똑같을 수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경험 때문에 조금 퇴색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이제 다시 색깔 찾게 해주는 것은 논쟁이 아니라 근데 퇴색도 아니라니까 진보당원이잖아요 퇴색 있으면 이상한 다른 당 같든가 국힘당 같든가 태극기들고 나와든가 이래야 퇴색이지 맞아요 진보당원인데 무슨 퇴색이에요 지구온난화 이거 주장 사기라고 하는 거 진짜 선생님 말대로 진짜 있어요 있어요? 진보 내 이게 나름대로 근거가 좀 있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진보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이 근데 문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관점 맞아요 그래야 동의를 할 수 있을까요 이분 성격상 그래야 동의를 해줄 수 있을까요 삼촌한테 근데 찾아보니까 그런 면이 있더라 삼촌이 그런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이렇게 그냥 거짓말 못하시는 사회야 삼촌은 어떻게 요새 젊은 사람들처럼 기후 문제에도 관심이 있어 이렇게 막 찾아내야지 이런 거를 견해가 다르다고 싸워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맞아요 저 제 친구들 고등학교 동창들 나랑 견해가 엄청 달라요 되게 많다고 했죠 엄청 달라요 옛날에 윤석열로 찍었어요 이것들이 반성으로 돌아오셨다고 그래도 안 싸워요 그냥 아유 그랬어? 아유 어쩌겠어 이러면서 이제는 지금은 반성하고 있지 그러면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다 반성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 설득하시려고 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네 지나간 거잖아요 지나갔지 뭐 어떻게 윤석열 찍겠다는데 그리고 내가 설득한다고 안 찍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적대지하면서 싸울 이유는 없다 논쟁할 이유가 없는 거죠 혹시나 이 삼촌이 태극기 부대 할아버지들처럼 될까 봐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약간 공고집에 막 그런 노인이 될까 봐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 좋은 존재에 대한 약간 상실감? 얘기하자면 상실감 우리 삼촌이 왜 그렇지? 이런 데서 오는 깊은 슬픔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상담을 좀 얘기하다 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외면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셨거든요 앞으로 이제 돌봐드릴 생각도 있으시고 좋은 마음이고 아버지들이랑 보통 모든 정치적 대발에 다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제 오랜 동안 국힘당 지지자셨고 한 몇 년 안 됐어요 이렇게 돌아서신지 너무 못하니까 이제 돌아서신 건데 정치 얘기를 나눠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사회가 진보하고 합리적으로 다 바뀌니까 아버님도 이제 변화하셨죠 이제 건강한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고 삼촌도 충분하게 이미 건강하신 분이다 이 부분을 더 강조해서 보시면 위로가 되실 것 같은데요? 삼촌은 이해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글만 읽어도 저는 삼촌이 이해가 되네요 왜 이렇게 됐는지 제가 친한 사람 중에 지구평평론자도 있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지구평평평론자 아니 주변에 가끔가다 자꾸 등점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솔직히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지식의 문제면 반대 증거를 주면 다 해결되죠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놔두고 있는 거지 약간 무정부 성향이 있을 때 무정부지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비과학적인 게 불신이거든요 과학을 믿지 않는 거죠 정부와 과학에 대한 불신인데 거기서 말하는 건 다 한국과가 아니에요 지구촌에 모든 국가 짜야 되잖아요 평평설이 통하려면 그걸 이제 믿는 거잖아요 전 세계의 모든 정부는 악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인류에 대한 희망을 다 버린 무정부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보통 그거에 침취하죠 아 그러면 이해가 된다 아 그래서 주장하는 거구나 네 네 어 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이해가 됐나요? 이것도 친한 게 부정하시는 거 금방 조금만 더 여쭤보면 이해하실 수도 있을지 그러니까 논리로 이게 이해될 수 있는 문제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런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구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서 넘어가시는 게 그렇죠 근데 이 분 그러니까 사람이 질리게 할 정도로 막 집요하게 질문하는 거 이런 거리를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닌가 어때요? 바꾸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이랑 삼촌뿐만 아니라 네 다른 사람하고도 평상시에도 그러신다는 거예요 잘못을 할 때 시청하고 인정할 때까지 따지고 묻는 성격 이거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좋지 않아요 좋지 않죠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결혼을 안 하셨나? 노동운동 하셨다면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게 필요할 때는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땐 그렇게 하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적들한테만 그렇지 그리고 또 중요하게 그게 필요한 때가 있어요 논쟁을 통해서 반드시 알겨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만 그걸 쓰면 되지 나머지는 좋은 효과를 겨누 거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면 삼촌을 이해하시는 데는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또 대화를 시도해 보시고 친환경 전체 왜 반대하시는지 궁금하니까 그거 한번 자세 좀 한번 물어봐 주시죠 여기 보면 친환경 전체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 있죠? 네 그걸 반대하는 건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산화탄소를 지금까지 뽑아낸 게 다 선진국이에요 미국, 유럽 근데 지금 걔네들이 그걸 가지고 누굴 치냐면 중국을 비롯한 제3세계를 친단 말이에요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다 해놓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 제3세계 발전을 막는 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3세계 입장에서는 반대가 심한 거예요 그렇죠 생각하면 이제 그런 자본가들이 얘네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다 다급화 질서를 막으려고 이런 짓까지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겠죠 그럴 듯 해요 실제로 그리고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요 얘네들이 지네가 다 지구를 망쳐놓고 지네는 책임을 안 지고 새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들 그럼 아프리카나 이런 신흥 국가들은 산업 건설 못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쪽으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방면적으로 좀 봐야 되거든요 삼촌하고 그런 거를 싸우지 말고 그냥 의견 듣고 의견도 얘기하고 계속 시간을 두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싸울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례들 있잖아요 이 얘기는 어떻게 그럼 들어드리고 어떻게 얘기해 드리면 될까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사례를 더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친환경 정책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만 들어도 좀 이해가 되거든요 삼촌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진보적인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 사례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궁금하시면 한번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삼촌은 너무 좋은 분입니다 이미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고 그래서 오랫동안 같이 지내려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런 입장 이런 거 좀 마음을 가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게 있으면 다시 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에 거시니까요 김태현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많이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 방송 가족에게 인정받기 위해 보내 20대 거절을 못하시고 착한 아이 컴플렉스로 사셨던 분인데 댓글이 달렸어요 댓글 먼저 읽어드릴게요 슈가슈가루님 오늘 사연자분의 내용이 꼭 저의 얘기네요 저를 관통하는 내용에 눈물이 납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답변을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저를 찾는 방법을 많이 시작해 볼게요 해주셨고요 윈님 사연자분께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우울증에 빠진 한국이잖아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라고 해주셨어요 정온윤님 김태영 심리학자 선생님 이야기에 고개 끄덕이며 들은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오늘은 여선생님 이야기에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영상 올려주세요 다 다른 상처를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 같은 사회에서 살아서인지 공감 가는 사연들이 많습니다 주셨습니다 또 김민주님 전 맹구님 친구처럼 징징대는 쪽이에요 맹구님 같은 제 친구가 제가 징징대서 엄청 짜증스러워해서 상처받고 지금은 자제하고 있답니다 네 우리 김민주님한테 뭐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대리 상처를 받으셨어 많이들 막 이렇게 해놓고 또 이제 혹시 상대를 힘들게 했을까봐 많이들 고민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징징대는 게 짜증나긴 하지만 또 징징 안 되면 또 서운하기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오락가락해요 그건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 친구분도 어떤 얘기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두 분의 관계를 또 진전시키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좋은 방송이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 사연 보내지 않으신 분들 지금 사연을 보내주시면 이렇게 모두가 함께 공감하면서 하는 좋은 따뜻한 방송입니다 계속 꾸준히 방송을 할 수 있게 여러분들 사연을 꼭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또 깁니다 하지만 압축했습니다 그래도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해서 한번 사연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촛불전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기본인 애청자입니다 아 이거 처음 시작했어야겠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하시고요 네 맹구 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결혼 22년 차로 개인 사업장을 하며 아이가 없는 터라 남편이랑 자유롭게 막 돌아다니며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신랑이랑 공연도 많이 보고 일요일은 아침 일찍 경복궁도 가고 여름엔 한강 수영장도 가면서 보내다가 오후에는 쉬고 월요일엔 또 출근해서 일주일을 살아내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3년 전부터 아프기 시작하셨습니다 엄마는 평생을 11시에 나가서 5시에 집에 오시는 분이었는데 하루 종일 불교회도 갔다 텃밭도 갔다 친구분들이랑 남대문도 돌아다니시고 아무튼 엄청 바쁘게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지나는 길에 달걀 감자 고구마 어쩔 땐 김밥 간식도 주고 가십니다 친정이랑 저희 집은 20분 거리 가게는 10분이고요 어려서부터 자란 동네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기 때문이죠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된 후 불교회관이건 복지관이건 어딜 가지 못하고 집에서만 1년을 계시니 완전히 무너지셨던 것 같아요 나이는 많아도 건강하게 사셨던 분이라 한 1년은 버티셨던 것 같은데 21년 3월부터는 아파트 앞에서 길을 헤매시고 카드키가 있음에도 문을 열지 못하시더니 결국 21년에 치매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당연히 제가 엄마랑 제일 가깝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상황도 되니까 병원 다니고 진단받고 공단 다니고 급하게 응급실에 입원하시면 병원 입주 보호자도 했죠 그러다 보니 제 매장은 자연스럽게 문 닫고 오후 늦게 출근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래도 한자리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단골 손님들도 많고 제 사정 봐주시며 기다려주고 다시 찾아주셨는데 1년 2년 지나니 그것도 안되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엄만에서 살면서 일하고 집에는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밤에 갔다가 1월 오후에 다시 엄만으로 갑니다 처음 1년 반 동안은 신랑도 같이 퇴근해서 자고 아침에 출근했고요 엄마는 어르신 데이케어 센터에 다니십니다 처음엔 급격히 떨어진 인지능력으로 화장실 배변 문제, 고집불톱, 말 안 들으시고 너무 무서웠지만 지금은 약도 잘 드시고 센터 다니시면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아침 8시 30분에 센터에 송영해드리고 출근해서 일하고 저녁 9시에는 퇴근해서 엄마랑 같이 자고 아침이 되면 다시 송영해드리고 출근합니다 저는 딸 5세 막내인데요 제가 일하는 동안 저녁 송영은 작은 언니가 퇴근하고 와서 하고요 엄마 간식 챙겨드리면 제가 도착해요 그럼 언니는 집에 갑니다 근데 조카가 있는 날이면 조카가 대신 할머니 퇴근 송영을 하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언니는 일주일에 두세 번 오게 되더라고요 큰 언니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 시간 될 때 자고 갑니다 셋째 언니는 모텔을 운영해서 거의 못 오는데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와요 막내 언니는 주말에 한 번씩 오고요 저는 일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후 안 되면 토요일 오전까지 있다가 집에 오고요 다시 일요일 오후에는 엄마한테 올라갑니다 이렇게 3년이 되니까 정말 망가진 건 저 하나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언니 형부들도 고맙다 면목 없다 애쓴다 말이라도 해주니 아무 생각 없었나 봐요 제가 제일 가깝고 할 수 있고 할만했고 아이도 없으니까 제일 나은 편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저 출근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실 아니고요 장사예요 이렇게 3년이 지나니 저는 저대로 힘들어 지치고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저를 안타까워 하면서도 부담스러워 하고 가게는 가게대로 손님이 없어지니 속상하고 집은 집대로 나를 어색해하는 신랑이 있는 것 같고 엄마 내에서는 제가 무슨 복지사로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요 우리 집 빌런 바로 그 조카님 식기입니다 대학 때부터 혼자 계시는 할머니 집에서 살게 했죠 엄마도 적적하지 않고 독립하고 싶은 젊은이 넓은 집에 할머니랑 자유롭게 살라 그리 했습니다 2년 후에 대학 졸업도 하고 취업 준비 알바하며 1년 보내다가 좋은 직장 3년 차 엄마 집에 산지 해수로 7년입니다 이 조카님은 왜 독립을 안 하는 걸까요? 평안하게 살았고 사회생활 자리를 잡았으면 독립을 해야죠 언제까지 할머니 내서 꿀 빨고 살려는 걸까요? 독립하면 최소 들어가는 공과금이 아까워 안 하는 것 같아요 엄만에 들어가서 처음 1년까지는 잘 모르니까 식사도 같이 하고 늦게 오는 날이면 저녁도 챙겨주고 아침 퇴근하는 날엔 식사도 같이 먹고 우린 출근하면 조카는 또 자고요 허나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이놈 눈치 보고 신경전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하.. 진짜 약오르고요 조카랑 기싸움 하는 막내 임무대인 것 같고 짜증보다 더한 울화가 침이네요 전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준비하고 엄마를 아기 유치원 보내듯이 보내고 출근하고 여간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매장도 혼자 하고 집에서도 둘이서만 살아서 그런지 조카들이랑 식구들 많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 당연 조카의 빨래감도 싫고 대놓고 투명인간 취급해달라는 듯한 행동도 싫어요 문 닫고 들어가면 안 나오고요 밤에는 지 방에서 배달음식도 혼자 시켜 먹더라고요 저는 가면 마루 소파에서 자고 남편은 작은 방에 이불 펴고 자다가 1년 지나서 소파베드 들여놔서 거기서 주무셨죠 이제는 제가 엄마랑 엄마 침대에서 같이 자요 밤에 자꾸 깨서 나가려 하니까 옆에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생활을 그만두려 합니다 작년 추석 지나면서 혼술하고 살찌고 너무 휘페이진 저를 보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조카를 독립하게 해라 그래야 나도 좀 편하지 않겠냐 언니들 주말에 오는 날을 픽스해 주시라 나도 내 스케줄이 있다 불쑥불쑥 내일 갈게 오늘도 안 와도 돼 통보하는 그런 거 하지 마시라 하나도 안 고맙다 이 이야기를 1년 반 전부터 이야기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딱 맞춰서냐 그때그때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럼 그때 가서 조절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1년이 지나는 차에 이번 설명절에 완전 현타받고 제 현실을 즉시할 일이 있었습니다 언니는 자기 아들이 있음에도 염치없음과 뻔뻔함으로 그냥 또 넘어가고 명절에 들어간 비용을 똑같이 엠브네일 하자고 하더군요 전 시댁에 2박 3일 있다가 왔으니까 설에 준비된 메인 음식은 구경도 못 한 상태였죠 물론 식구들 모이면 20명은 되니까 돈 많이 들었겠죠 음식 준비하느라 수고한 언니들 고맙고요 그런데 그거 다 자기 가족 자기 애들 먹인 거잖아요 엄마가 갈비 드셨으면 몇 쪽을 드셨겠습니까 느끼하고 매운 건 드시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작년 추석만 해도 당연히 재료비 n분의 1 하고 수고비도 드렸겠죠 근데 이번엔 진짜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 마음이 이렇게 된 것도 싫고 화가 납니다 엄마만 생각하면 속상하고 죄스럽다가도 저도 이제 살아야겠기에 이제 안 하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집에 가서 신랑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맨날 울고 뭔 얘기만 하면 뭐가 그리 서러운지 모르겠어요 언니들한테 한 번씩 얘기할 때도 눈물이 나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맹궁 언니처럼 단전에서 끌어오르는 샤우팅으로 지르고 싶다가도 눈물부터 납니다 저도 당연하게 할 수 있으니 했다 할만하니 했잖아 하다가도 너무 당연시 되어버린 생활이 안 괜찮은 것 같아요 아쉬워도 할 수 없고 서럽다 하지도 말자 하면서도 밤새 잠 못 잘 정도로 엄마만 생각하면 속상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내 생각을 알아주겠지 관철해 주겠지 조금만 조금만 더 하는 생각으로 지내온 우유부단함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나 살겠다는 변명으로 결과만 남는 것 같아서 한스럽습니다 내가 그만해야겠어 하고 얘기해도 언니들은 타격감 1도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때 가서 상의해보자 하겠죠 제발 모든 결정의 시작과 끝엔 엄마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도대체 언니들은 제가 이렇게 계속 엄마랑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왜요? 참 선생님들 저 살면서 엄마랑 아주 앙숙으로 엄마 아프기 전까지 친자 확인해야 한다며 살았던 사이였어요 결혼해서도 친엄하면 저럴 수 없다고 했답니다 친구들이 처음에 저보고 네가 엄마를 모신다고? 다들 놀래 까무러쳤었답니다 최근에 가장 현타 받은 일도 있었죠 막내 언니가 당번이라서 주말에 왔는데 신랑도 출장 가서 없기에 그냥 엄만해서 같이 식사했어요 근데 형부가 니네 언니 토요일 쉬는 날마다 여기 오면 언제 시냐? 에? 지금 저한테 그런 말 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언니는 눈치는 있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해도 막내한테는 그런 말 하지도 마 이렇게 한소리 했지만 그 다음, 그 다음 말이요 이래서 김병희 효자 없구나 하는 건가 봐 이러대요 이런 미친 헐 진짜 어이없어라 저도 이제 갱년기예요 저 원래 아침 매장 출근하기 전에 7시 요가하며 필라테스 헬스장 다니면서 출근했고요 배우고 싶으면 새벽반 어학원 다니고 퇴근하면 신랑이랑 친구들 만나고 영화 보고 공연 보고 놀러 다니고 출근 전 새벽 시간에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았는데 이런 제 삶의 모든 시간이 없어졌어요 저 울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떠한 말에도 안타까워서 제 마음 다시 도구리표 안 되게 해주세요 언니들은 진짜 제가 엄마네로 들어와 사는 게 싫어서 이러는 걸까요? 왜요? 그런 배려도 없으면서 제가 쭉 하길 원하는 걸까요? 제가 지금 엄청 날라다니는 글을 쓴 것 같아 죄송합니다 할 말이 요약이 안 되고 중요한 말은 빠진 느낌이네요 밤새 울며 생각했는데 일기 쓰고 반나절 지나니까 간절함이 사그라들은 건지 모르겠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써주셨어요 이분이 장사하시면서 막 쓰시기도 하고 이렇게 글을 여러 번에 나눠서 쓰셨대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정신 없어도 이해해달라고 하셨더라고요 마지막에 자신감을 잃어버리셨어요 똑같아요 그죠? 이 마음 유지하게 해달라고 하셨는데 쓰시면서 마지막에 또 힘이 쭉 빠지시더라고요 내용이 정신은 없었지만 재미나게 읽었습니다 분명히 정말 힘든 마음으로 쓰셨을 것 같은데 너무 생생하게 써주셔가지고 그 마음에 와닿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일단 먼저 짚고 가야 되는 거는 맹고 언니 이거 아닙니다 제가 언니는 아닌 것 같아요 결혼 22년 차인데 저한테 언니시려면 18세에 결혼하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언니라고 부르시면 모르겠지만 뭐 마음대로 부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에는 맹고 동생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결정은 내리셨어요 근데 이제 목표는 울지 않고 말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도 하셨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막 섞여 있습니다 조카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하나하나 좀 얘기를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선생님 우리 신성민 선생님 먼저 해주시면 좋겠네요 울면서 말하세요 네 울면서 말하세요 이게 울면서 말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울면 다 먹는구나 자존심이 상해 말하면서 저도 예전에는 화를 내면 눈물부터 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말을 그동안 잘 안 하는 사람들이 꼭 그래요 말 안 하고 이렇게 꾹 하고 있다가 한번 건드리면 갑자기 와다다다다 쏟아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일장 연설로 안 나오고 버벅거리는 내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게 너무 슬프죠 머릿속에 수번 생각하셨을 거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말해야지 내가 논리 정형이 다 반박해야지 근데 눈물이 딱 터지는 순간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하거든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제가 네 어쨌든 저는 울면서 한 일곱살 한 다섯살 일곱살쯤 애들은 어떻게 화내나 이런 거 조금 시뮬레이션 해 보시면서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차라리 울분을 터뜨려라 이분은 너무 억울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뭔가 이거를 넘길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드셔서 사실 이런 분이 어떠냐면 실제로 화를 잘 못 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슬픈 거 억울한 거 서운한 거 말 잘 못해요 그 완벽하게 내가 말해도 되는 이유와 그런 때를 막 찾으시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지 궁금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꽤 많기 때문에 뭔가 정돈돼서 하려고 하면 힘들다 그런 나라는 없다라고 그냥 아예 생각하시고 그냥 막 어린애들 막 소리 지르면서 울면서 하잖아요 이 정도의 한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미 뭐 아프시기 전에 친자 확인이 웬말입니까 어떤 사이였을까 이것도 조금 짐작도 가고 그런 와중에 또 이렇게 어머니와 가깝다는 이유로 또 진심이시기도 하죠 그 마음으로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데 이 어려움에 이제 공감하거나 이렇게 해주기는 커녕 뭔가 이제 아마 좀 요구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뭐 엄마 집으로 들어오시려고 하는 건가 뭐 이제 말 중에서 내가 엄마랑 같이 사는 게 그렇게 싫은가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뭐 어떤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거에 좀 오해받는 거 너가 예를 들어서 너가 그러면 이런 걸 노리고 엄마한테 그동안 한 거냐 뭐 이런 오해를 받았다면 정말로 억울하고 서운하실 것 같아서 진짜 발버둥 치면서 울면서 얘기해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아 다섯 딸이라니까 또 막내가 되네 우리가 네 자매여가지고 그치 비슷하죠 이게 막내딸이신데 제 동생도 이런 성격이거든요 말을 잘 못해요 워낙 언니들이 기가 세가지고 오랫동안 놀려서 살았어 그래서 맹구 언니라고 한 거네 느낌이 와가지고 막내야 동생아 어떤 느낌인지는 진짜 알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화내도 되는지 이거를 점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이 속에 많이 쌓이시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부작용이 있어요 뇌화가 커져요 뇌화가 커져 이거를 안 풀리고 쌓아놓으니까 네 이게 쌓아놓기 때문에 이만큼 눈덩이가 됐을 때 내가 이 정도면 됐으면 말해도 돼 이렇게 마음을 먹기 때문에 너무 큰 폭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잘 조금 또 수월하게 해결될 일들도 좀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게 결국에 나한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 억울해지거든요 보통은 그러니까 그냥 맘 잡을 때 하시고 그리고 뭐 언니들을 믿어야죠 이런 막내 받아줄 거다 생각하시고 이제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이제 이런 게 지를 수 있는 건데 그동안 이제 자매관계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느낌상 좋아 보이잖아요 대화가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이 긴 글 중에 탓하는 글은 한 세 줄밖에 안 되는 거 아세요? 누구 탓을 하는 걸? 이제 마지막에도 사실은 이제 쓰다 보니까 내가 일기 쓰다 보니까 좀 이런 이런 화가 또 내려가지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그 화가 이제 몸에 막 남으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이제 엄마 돌보시면서 가뜩이나 되게 힘드시고 피곤하실 수 있는데 이런 화들이 막 몸 아프면 또 이제 그게 또 거꾸로 돌볼 때 또 힘들어지고 네 더 어려워지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때는 없다 준비하지 마시고 이미 너무 많이 준비하셨다 그냥 말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엄마에 대한 미안함 같은 게 자꾸 올라오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모시면서 정말 힘드실 거예요 이게 그 못 겪은 사람 모른대요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진짜 이거 다행히도 이제 언니들이 중간중간 오시긴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3년을 버티신 것 같아요 네 이걸 혼자 하셨으면 아 이거는 불가능하죠 선생님 좀 보시면서 해주고 싶은 얘기 먼저 하시고 치매 환자를 혼자 돌본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개인이 뭐 안정이 없어지는 게다가 뭐 직업이 없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것도 힘든데 자영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영업을 하시면서 즉 장사도 하시면서 뭐 이걸 한다 이건 사실상 좀 불가능한 일 아니었나 생각도 드는데요 제가 한마디로 혼자서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닌데 혼자서 감당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에 이제 오신 건데 처음에 이거를 이렇게 시작할 때 제가 궁금한 거는 논의를 많이 했느냐 특히 이런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남편분과의 관계가 많이 소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지금 거의 이제 기러기 부부처럼 살고 계신 건데 어색하다고 웃어서 네 남편분과 충분한 논의를 해서 결정했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언니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합의하에 결정을 한 거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렇게 안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내가 뭐 가깝고 뭐 뭐 하니까 내가 할게 애도 없고 가볍게 시작했을 수가 있는데 네 그것 자체가 좀 저는 잘못됐다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제일 좋은 것은 충분한 가족 내 논의를 통해서 합의하고선 실천하는 겁니다 네 그래야 나중에 다른 사람들도 책임을 같이 지고 네 자기 역할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자발적으로 나서니까 처음에는 아유 고마워 미안해 수고 많아 이러지만 시간 지나면 이제 알아서 그래 그냥 네가 하는 거니까 관성에 빠질 수가 있어요 아쉬운 것은 처음에 논의를 잘해서 정확한 역할 분담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그만두신다면서요 이 생활을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그걸 다시 시도해야 된다 남편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동안 내가 이걸 처음에 결정하고 시작할 때 당신 마음은 어땠냐 또 그 이후에는 어땠냐 지금 약간 서먹서먹해진 것 같은데 지금은 불만이 없냐 등등을 충분히 얘기를 좀 하고 의견을 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언니들하고도 논의를 해야 되겠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가족 내에서의 명확한 의견 공유 의견 일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역할 분담 이런 걸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왜 본인이 어머니를 모시는 일을 자청했을까 네 이제 뭐 가깝고 애도 없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약간 피상적인 이유일 수도 있어요 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본인이 한번 검토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추측하는 거니까 혹시 이런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 어머니나 언니들한테 인정받고 평가받고 싶어서 혹시 이런 일을 한 건 아닐까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정말로 우러나서 내가 이거 너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게 되기 때문에 남들이 그걸 높게 평가를 안 해주고 지지를 안 해주고 이러면 금방 억울한 마음이 생기고 서운한 마음이 생겨요 말만 꺼내면 그 억울함과 서러움 때문에 눈물이 막 쏟아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조금만 조금만 더 내 생각을 알아주겠지 관철해 주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지냈다라고 했는데요 이 말을 조금 다 뒤집으면 나의 이런 헌신과 희생을 가족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고 좀 평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안 됐을 때 이제 억울함 뭐 서운함 이런 것들이 분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자청한 데에는 혹시 그런 마음은 없었을까 그런 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겠고 또 한 가지의 가능성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머니가 아프시기 전에 관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다고 본인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머니와의 갈등도 있었을 수도 있고 좀 서운함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아프시니까 갑자기 그런 거 잘 못했던 거 그전에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때문에 죄책감을 느껴서 이 자청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머니 생각만 하면 속상하고 죄스럽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뭐 어머니한테 뭐 죄를 그렇게 많이 졌을까 싶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 거 그 전에 관계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죄책감 때문에 이 일을 자청했을 수도 있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할 경우에는 한계가 분명해요 죄책감 때문에 맞는 거는 네 오래 못합니다 힘들어서 네 어쨌든 본인이 한번 그런 걸 쭉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내가 이 일을 막고 기대한 건 없었나 진짜 원해서 하는 거였나 진짜 원해서 해도 못하는 거거든요 이거 너무 힘들어서 근데 어쨌든 그런 게 좀 있다면 더 힘들고 더 억울하고 더 서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한번 따져보시고 지금 이 시점에서 그만두는 것이 죄짓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하실 만큼 하신 거고 긴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희생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언니들한테 내가 처음에는 그냥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해보려고 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언니들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십시오 그래서 뭐 최소한 어머니를 동생이 계속 봐야 된다면 자영업까지 겸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걸 이제 접고 그 대신 가족들이 어머니 생활비 자영업을 통해서 벌었던 수입만 분담한다 해준다든가 네 보장해 주거나 뭐 이런 대책이 나와야 돼요 네 그러지 않으면 계속 할 수 있겠어요 네 아니면 뭐 간병인을 쓰든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어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족들한테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뭐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분이 사연 보내신 분들이 평소에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활발하게 얘기하는 쪽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좀 알아주기를 기대한다든가 알아서 배려해 주기를 좀 기대하는 쪽일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런 상황에서는 자기 할 얘기를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이번에 결정을 어떻게 내리든 간에 앞으로도 가족들과 연계에서는 의견을 계속 정확하게 표현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분이 좀 알아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남들도 나에게 그렇게 해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세상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 그래서 내가 이제 알아서 하긴 했지만 꼭 나의 의견들을 선생님 말씀처럼 꼭 얘기를 해 주셔야 서로 서로 좀 오해가 안 생겨요 저는 뭐 있잖아요 김병희 효자 없나봐 이 말에 이제 완전히 현타가 오셨다고 했는데 그 상황이 뭐 아주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뭐 이제 뭐 형부가 이렇게 얘기하고 막내한테 그렇게 하지마 하면서 이제 언니가 만약에 그 얘기를 했다면 뭐 본인한테 한 말일 수도 있어요 스스로한테 음 근데 이제 이 말이 나한테 되게 꽂혔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엄마와 사이가 안 좋았을 거라고 우리가 전제할 수는 있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데 이걸 자처했다는 것은 되게 오묘한 많은 감정들이 사실 일어났을 것 같거든요 갑자기 아 그래 우리 엄마가 이렇게 됐으니까 나 지금이라도 뭐 어떻게 해보자 이런 마음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한편에는 되게 억울하고 엄마가 나한테 했던 게 막 생각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엄마 이렇게 딱 한데 그래도 내가 정신 차려야지 잘해봐야지 했는데 그래도 어떤 순간에는 어 나한테 엄마가 상처 줬던 게 막 떠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되게 복잡할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인식하는 수준이든 아니면 뭐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의식이든 그럼 이분이 사실 엄마를 이렇게까지 케어하려면 엄마를 미워하는 감정이 있으면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어렵죠 어렵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감정을 되게 눌러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눌러놓을수록 우리가 어떠냐면 누가 건들면 소스라치게 아니라고 오히려 하거든요 더 막 더 화내고 막 그러니까 김병희 효자 없다 이 말 많이들 이 말이 왜 생겼겠어요 진짜 이럴 말 하니까 생겼겠죠 근데 이 말에 이분이 엄청 타격 받는 거예요 자기가 김병희 효자 없다 라는 그 상황이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받아들이기 어렵고 뭔가 되게 정곡을 찌른 것 같고 자기 스스로한테도 그런 느낌을 좀 뭐 무의식 중에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 네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 저는 근데 그 앞에 언니가 야 그런 말은 다른 사람한테는 막내한테는 그런 말하지만 이 말이 굉장히 좀 큰 위로가 됐거든요 야 이 언니 좋은 언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말의 상처를 더 크게 받은 거잖아요 네 사실은 되게 좋은 말이었는데 앞에는 어려움을 탁 주는 것 같아요 뭐 죄책감이겠죠 이제 엄마에 대한 음 근데 이 말이 진짜 왜 생겨났겠어요 힘들죠 네 간병이 아주 힘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진짜 효자가 아니다 이런 말은 전혀 아니었을 거 그럼요 네 저 궁금한 이제 조카한테 불통 튄 거 같거든요 이 조카 조카 얘기도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아 현실적으로 힘들죠 어머니만 돌보게 됐는데 네 말려까지 그 남의 자식까지 돌보려니까 자기가 해야지 이거 안 하는 건가 오 네 근데 막 이렇게 쓰셨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집 빌런 조카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카 문제로 고민을 보내신 것 같이 보냈어요 저도 약간 그 지금 공간적인 것 때문에 조금 이 집안에 의견 충돌이 있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엄마랑 뭐 마지막 쯤에 엄마랑 같이 지내는 게 그렇게 아 할까 어 그렇게 문제냐 이 말이 이제 나왔는데 아 조카를 독립시켜야 되는구나 네 거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오가는 중인가 만약에 잘못 쓰신 게 아니라면 네 네 네 그런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좀 진짜 이 사람 이 조카가 약간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수 있겠네요 아니 철이 없는 젊은 애 같은데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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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어쨌든 그건 가족들이 합의를 해서 뭔가 대책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설사 합친다 할지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가족들이 얘기를 해줘야 돼. 자영업하고 하면서 어머니 간병을 같이 할 수 없어요. 그건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그건 합의를 봐야 되겠고. 이분이 말미에 자꾸 그런 거 이렇게 언니들은 생각하는 걸까요 물어보잖아요. 이거 보면 이분도 의향을 정확하게 물어보는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언니 생각은 뭐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추측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추측을.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혼자. 그렇게 이제 좋은 의사소통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 단정해서 추측한 다음에 물어보는 건 안 좋지만 물어보시는 거죠. 혹시 언니 생각은 어때 내가 여기서 혹시 가는 거에 대해서 언니가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건가 하는 식으로 물어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안 하면 계속 추측하면서 원한을 품을 수도 있고 억울해할 수도 있고 오해를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정확하게 물어보고 그런 쪽으로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다고 했는데 모시는 마음도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 이 지금 오자매인가요? 오남매인가? 자매라고 한 것 같아요. 딸다섯이죠? 오자매에서 막내는 안 해도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자발적으로 자기가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나? 뭐 죄책감이나 이런 거 짚어보시라고 했는데 정말 이 과정 자체가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보면서. 가장 챙길 이유가 없는 막내가 하루 종일 매일을 지금 챙기고 있는 거고 언니들은 간간히 와서 챙기고 이런 상황이면 억울함이 쌓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 게 너무 이해가 돼요. 뭔가 좀 오해받는 상황에 좀 놓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좀 다 나눠보셨으면 좋겠고. 추석에 있었던 일, 설명절에, 명절에 들어간 비용, N분의 1. 제가 이걸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많이 모였는데 그날 쓴 돈을 N분의 1 하자고 해서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잖아요. 이분은 와가지고 사실 음식을 못 먹은 거야. 그랬는데 다 자기네들, 그러니까 이 조카가 미우니까 다 자기네 가족들 어차피 그 돈을 한 거면서 나한테 N분의 1 하자고 하는 게 작년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게 마음이 이제 서운해지면서 이것도 나도 그럼 나도 이렇게 칼같이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식구도 없고 쪘고 애도 없고 먹지도 않았고 엄만 먹고 싶은 건 안 해줬고 갈비만 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이렇게 희생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역에 대한 배려가 없다. 그렇게 느꼈다. 그런 것도 가미됐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놀러 갈 때 운전할 수 있는 사람 딱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럼 운전 막 6시간, 7시간 하고 가잖아요. 그럼 탈출이 되거든. 그런데 설거지 시켜. 똑같이 N분의 1. 아 참 짜증 나지. 짜증 나지? 피곤해 죽겠는데. 너는 좀 쉬어. 고생했어.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서운함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시대 갈 때 선물도 좀 같이 보내주고 이렇게 좀 해줘야지. 그렇지. 그 어떻게 보면 이분이 그러한 언니들의 평가. 그다음에 이제 인정. 이런 거를 마음속으로 원하고 있을 것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동안 해왔던 그 인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보니까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건 그동안 N분의 1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두 명밖에 안 가고. 저는 굳이 N분의 1을 해야 되냐고 먹은 만큼 내자. 이렇게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만일 20명이 모였는데. 사실 이건 좀 너무하죠. 하여튼 그런데 그동안 내셨다는 거예요. 그거부터 이해가 안 간다. 그거부터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지금 왜 화가 나셨지 그러면? 이런 거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도 인정받고 싶으셨나 보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형제들한테 이 그만두겠다를 얘기할 때에도 걱정을 뭘 하시느냐. 너 힘들어서 이제 그만두는 거냐. 뭐 이런 식의 평가를 받는 게 또 싫은 거잖아요. 그런 것이 너무 머릿속에 있으면 평가나 인정을 못 받으면 서운함, 억울함이 자꾸 차오를 것이고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때도 주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죠. 그거에. 그것 때문에 어머니를 모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반응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정확하게 잘 설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진짜로 힘들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 힘든 거를 알아줘야 사실 더 잘 돌볼 수 있거든요. 상담사들 가끔 이런 얘기예요. 상담사들이 뭔가 되게 희생정신 있고 되게 마음이 좋아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사회적 통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담자를 만나면 내담자의 모든 거를 다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인간인지라 그렇게 하게 되면 상담자의 마음에도 뭔가 피어나요. 힘듦이나 어려움이나 오늘 좀 어렵다 이런 근데 이게 상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관계에 도움이 되냐 이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면 이 상담이 더 어려워져요. 결국에는 내담자한테도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분이 엄마 모실 때 힘들다는 거는 잘 표현해줘야 돼요. 그게 해결이 돼야 엄마를 더 잘 모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이게 잘 모시는 거랑 힘들지 않다가 같은 값은 아니에요. 잘하지만 힘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힘든 거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주고 이걸 대책을 세워야 엄마를 더 잘 모실 수 있습니다. 꼭 말씀하세요. 이 눈물이 날까 봐 그리고 언니들한테 그런 얘기들 또 상처받을까 봐 얘기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례를 얘기해 드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저희 둘째 언니가 눈물을 많이 흘려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마다 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언니가 너무 진짜 한이 많이 쌓였구나. 그동안 어린 시절이나 이런 과정에.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가슴 아파했어요. 언니가 우는 걸 가지고 같이 울기도 하고. 근데 너무 자주 울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언니가 이게 너무 습관이 돼서 눈물을 침처럼 흘린다고 한다고 해요. 자기가. 그래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내가 우는 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건 아니다. 나에게 침 같은 거다. 그냥 침이 나오는 거다. 라고 하고 실제로도 그게 마음이 아프거나 힘들어서 운다기보다 이게 습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서러움이 그냥 상수야. 그래서 언니는 그 서러움을 상수로 그냥 인정을 해서 큰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너무 심각하게 듣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언니가 물 때마다 저렇게 계속 울었거든요. 나만 바보 됐지 뭐야. 언니는 침을 흘리고 있었는데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여튼 근데 이게 대화를 해야 알았던 거예요. 그동안은 언니가 울면 나도 아프니까 더 물어보지도 못하겠어. 풀지도 못해. 풀지도 못해. 언니 막 어버버버해. 그러면 나도 막 슬프고 나도 갑자기 억울해지고 그런 마음이 드니까 대화가 아예 단절이 됐었어요. 그러면 서로 울지 않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 예민하게 서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언니가 그냥 밥 먹다가도 울고 엄마 얘기하면 울고 아빠 얘기하면 울고 맨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영향을 안 받으니까 대화가 훨씬 수월해지더라고요. 언니도 편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도 계속 울어야 돼요. 계속 울고 눈물이 마를 때까지. 그러면 어느 순간 말은 나오겠지. 근데 정말 가능성이 좋은 게 뭐냐면 언니들이 얘기를 막 박대하는 스타일들이 아니시네요. 표현들을 보면 내가 그만해야겠어 라고 얘기하면 언니들은 타격감 1도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그때 가서 상의해보자 라고 하겠지요. 전 이 말 자체도 너무 놀라웠습니다. 상의를 하자는 거잖아요. 대화를 하자는 그런 언니의 태도가 좀 보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막내한테 그런 말 하지마. 진짜 얼마나 고생하는데. 되게 알아주는 얘기잖아요. 더 표현을 해주길 바라시는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언니들은 언니 딴에는 최대한 이 막내의 고생을 알아주고 이해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종종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막내한테만 맡겨놓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언니들도 일주일에 2, 3회 오시고 다 와요. 이런 집이 없어요. 다섯 자매가 하루씩은 꼭 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볼 때 어머니가 딸을 잘 키우신 건지 따님들이 대단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언니들이랑 편하게 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상처만 상처받는 것만 좀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신다면 그런 가능성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또 이 4자매, 4자매 집이라 이해가 더 잘 되네요. 꼭 그렇게 말 못하는 애가 한 명을 입거든. 네 명 중에는 한 명 꼭 있어요. 이분이신 것 같아. 네 이해가 되고요. 하여튼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방법은 간단한 것 같아요. 일단 결정을 내리신 게 대단한 것 같고. 아주 좋은 결정이고 어머니를 잘 어떻게 모실 수 있는 방법들을 자매들과 함께 상의해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대화 한번 나눠보시고 너무 눈물만 났다 하시면 다시 한번 사연 보내주십시오. 무슨 대화 나눴는지. 확실하지만 언니들이 막 엄청 상처 주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기를 꼭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곧 이야기하셔야 되는 상황 같으니까 아마 진척이 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면 해주세요. 지금 갑자기 좀 떠올랐는데. 이분이 아까 정확한 확인보다는 이렇게 내가 유추하거나 추측하는 면이 있다고 했을 때. 만약에 언니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내가 너가 욕심이지. 너만 살려고 하는 거지. 이거에 지금 꽂혀 있으면 언니의 모든 말들이 자꾸 그걸 향하는 것처럼 착각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거를 좀 다 염두에 두셨다가 이 얘기는 아닐 거야. 이 얘기는 아닐 거야. 라고 계속 되뇌이면서 얘기를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면 좋은 얘기들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상처받는 말은 그냥 일단 지우고 하고 싶은 얘기 먼저. 이번엔 좋은 걸 고른다라는 생각으로 작정하고 한번 대화를 나누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밤새 울며 쓰셨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